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데이터센트럴 서울특별시 2020년대 전세계에 차고 넘치는 극우정권들은 보통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자본의 힘을 억누르지 못한 좌파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는데 실패한 데에 따른 분노로 서민들이 사민주의 사회주의 계열 정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된 것이지요. 보수의 전통적인 배타적 애국, 보수와는 영 안 맞는 친서민이라는 서로 다른 두가지 코드가 오늘날 전세계 극우의 성공 비결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말만 보수지 어엿한 극우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정권은 친자본, 친엘리트, 반노동, 반서민이라는 이명박근혜의 원래 성격을 이어받았으되 극우의 핵심 장식품인 애국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과 치선, 부동산과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단 하나의 코드에 매료된 대한민국의 표심은 극우정당이 공정한 친서민 애국보수일 거라 믿었고 이제 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 내내 느그적 느그적 진보로의 발걸음을 옮기던 서울은 2022년 보수화의 선두에 섰고 이제 차츰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행복은 집값만 오른다고, 내 세금 몇 푼 덜 나간다고, 경쟁자들이 모두 실패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2016년 민주당 35대 새누리당 12, 2020년 민주당 41대 통합당 8 재작년의 선거는 빼놓고 그 전 총선들만 기억하면서 우린 사실 공정과 상식이 극우의 상징일 거라 믿었다는 사실을 잊고 싶은 시민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것은 하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서울특별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거관리 유PD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서울까지 왔습니다. 투게더 농축사인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게더 농축사인입니다. 파워건조에서 퇴원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조입니다. 저는 건조라고 적어놨는데 저희 녹음하는 날만 이상하게 비가 와요. 그렇죠. 강제로 촉촉해지고 있어요. 봄비가 대단합니다. 뉴덕지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퇴근이라 힘들군요. 그게 가장 힘들 정도로 분량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서울에서의 관광 요소들은 저한테 많이 왔어요. 서울에서 생각보다 많이 출마했어요.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레시브 유진세민입니다. 저는 분량이 없어서 늘 녹음 시간에 뭘 할까 고민 중이에요. 오늘 덕진인과 에디터는 강북 동쪽에 두 개. 노원과 도봉이죠? 네. 그리고 이따가 끄트머리에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강남 3구라는 단어가 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단어가 인식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송파갑과 을과 병은 너무 다른 지역구예요. 굳이 넣고 싶으면 테크니컬리 강남 2구 플러스 송파갑쯤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강남 2구에서 두 사람 나중에 교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은 꾸준히 늙어가고 인구도 꾸준히 줄어드는 서울입니다. 20대 총선까지 유지되던 49석의 의석수가 21대 총선에서도 지켜졌는데 사실 이때부터 종로와 서대문구 갑은 적정 인구수 평균에 못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선거구 획정을 바꾸려던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는 원안과 살짝 다릅니다. 인구가 적은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은 종로구의 정치사적 대표성 등을 이유로 존재되었습니다. 강동갑에서 전입이 크게 늘어난 길동이 강동을로 옮겨졌고 실제로 줄어든 의석은 하나 노원병입니다. 하계 1, 2동 중계 본 2, 3동이 노원갑으로 모든 상계동이 노원을로 옮겨갔습니다. 48석이 된 서울특별시 민주당과 여당이 전지역구, 녹색정의당이 4곳, 새로운 미래가 5곳, 개혁신당이 8곳, 진보당, 가락특권폐지당, 국민주권당, 기후민생당, 내일로 미래로,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이 각 1곳, 한국국민당이 2곳에 후보를 냈으며 무소속 후보는 3명입니다. 본 후보의 성비는 3.1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2, 3등은 부산과 경북입니다.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시의회는 한 곳, 노원구 공농 1, 2동인 제2선거구에 고 박한희 의원이 별세하여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구의회는 두 곳, 서대문 나선거구에 국민의힘 이경선 전 구의원이 서대문 갑에 출마하느라 사직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 있고요. 강남 나선거구에 국민의힘 김민경 전 의원도 강남 을에 출마한다고 사직했지만 보이지 않네요. 그 빈자리에 출마한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민 후보 한 사람이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의원과 군의원의 경우 수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당의 열쇠가 분명하면 드랍해버리는 후보가 많이 나오면서 지난 지선부터 무투표 당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한 3배, 4배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100% 같은 제도라도 도입하여 새로운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광고 듣고 서울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보다 10년 앞서 자리잡은 용산의 랜드마크 컴스테이션. 불광천에서 유산소를 즐기는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난지 캠핑장에 빠질 수 없는 조연 콕집어 콕김치. 성남에서 만진 듯한 머릿결의 비밀 빅그린 헤어케어. 상봉 코 땡땡코에서 사온 집채만한 박스와 비교해도 가격 품질 모두 우위. 29 데이스. 양영시를 내가 돌 수는 없으니까 평산네이처 진경호. 뚝섬에 거친 봄바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비오틴. 48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름다운 재단만큼 잘해주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서울특별시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후기 이벤트에 이어 체험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 투표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일주일간 XSFM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에 체험단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해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스무 분께 로아스웨이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꼭 후기를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진과 함께 내용이 충분히 있는 후기를 작성해주신다면 그분께는 무조건 한 병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드림됩니다. 뽑힌 분들 중 오늘부터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체험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 그건 제가 손을 제 손에 있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보가 성가비용 후보라서 네. 한 시간. 그래도 일곱 명이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입니다. 22대 총선 데이터센트럴을 오늘 처음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제 파트는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역사 시간입니다. 서울 종로 이야기 48년 무소속 장면, 50년 대한부인의 박순천, 54년 민주국민당 윤보선, 67년 신민당 유진호, 81년 민정당 이종찬, 96년 신한국당 이명박, 98년 국민회의 노무현, 12년 민주통합당 정세균, 20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22년 국민의힘 최재형. 역대 종로구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대선주자로 분류되었거나 전 대통령입니다. 문민정부 이후로 넘어오면 그리고 대선과 무관하게 총선에만 집중하면 종로구의 지역구 관리 최강자는 16, 17, 18대 내리 3선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 한나라당 패권시대의 서울을 상징했던 종로, 민주당은 대선주자들의 개인기로 버텼고 지난 재보선에서는 여당이 수복했습니다. 표심의 흐름은 있으되 후보들의 체급이 너무 크면 변수가 되는 지역구지요. 21대 재보선에 들어온 현 챔피언이 15대 재보선에 들어온 챔피언의 4위와 맞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52세 남자, 법무범인 인강, 대표분어사, 서울생, 신목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동대학원 법학석사, 뉴욕대 로스쿨 졸업. 그러게요. 로폼 이름 누가 이렇게 지었어요. 인강이 뭐야. 2001년에 43회였어요. 사법연수원 33기인데 동기로는 서지원 검사가 있더라고요. 본인 육군 상병 소지 폐제, 재산은 7억 7천, 빚 많이 낸 건물이 주요 재산입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에 출마를 해서 박덕흠을 온몸으로 맞고 산화했습니다. 41.44%로 그래도 낙선이지만 많이 막았죠. 선전했습니다. 그때 출마 이유는 본 적이 영동이어서요. 맞아요. 산대는 동킹, 박덕흠이었고요. 그 당시에 당선되면 농회수위 갈 거다 했는데 이번에 어떤 상임이 가는지 봐야겠어요. 서울 출신? 이번에는 안 가도 돼요. 용서. 서울 종로에서 당선되면 농회수위 가면 그거 좀 이상하죠. 왜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로에는. 독토위를 가고 싶어 하겠죠. 재발 이슈가 있는 동네니까. 민주연구원 상금 부원장인데 이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정치 결심을 하되 떨어진 사람들을 좀 모아놓는 인큐베이팅 공간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끈없는 사람들이 좀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원장, 부원장 뭐 이러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곳이군요. 20대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고요. 22년부터 종로구 지역위원장이어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왔습니다. 민주당의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의원으로 만들어진 종로로 그 사이가 온 상징이기도 하고 한국 정치에서 종로는 응당 그런 곳이라고 합의가 된 곳이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유족 측 대표로 대응을 하고 배우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소송을 직접 대리했었죠. 2014년 한국전력을 상대로 불공정한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을 2만여 명이 참여한 공의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이름을 알렸고요. 이후에 누진제 개선이 좀 됐습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미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심리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이 나왔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계속 얼굴을 좀 알려냈습니다. 장애인 공약을 할 때 수어 통역사가 오히려 정면에 있고 후보 본인은 동그라미 조그맣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센스가 있네요. 장애인 이동권과 직업을 가질 권리 보장 등에 대한 공약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시의 종로가 이름인 곳은 이동권이 모두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어서. 저는 종로 오가역에 갔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온수가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드디어. 진짜 옛날 동네죠. 전반적으로 선거운동을 누가 핸들링하는 것 같아요. 감각 있게 잘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MZ 면접관의 면접을 봐요 요즘. 아 그 SNL 패러디죠. 밤양갱을 아냐고 후보한테 물으니까 밤으로 만든 양갱이라는 진짜 재미없는 밤양갱을. 네. 변호사다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각김밥 뜯기 이런 걸 시켰는데 역시나 잘 뜯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못 뜯어? 네. 저도 잘 못 뜯어요. 아 진짜요? 김이 찢어지는데. 근데 그거는 나이와 별개로 그냥 똥문들이 있어요. 피지컬 문제야? 그냥 이렇게 하얀 밥만 덩그러니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맞아요. 김이 그 봉투 안에 들어오고 나오지도 않고. 봉투 안에서 김을 따로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저 억울한 건 밥이 똑 하고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것도 돼요? 네. 이런 이벤트도 당에서 했는데 지난번 총선보다 훨씬 더 넉살이 늘고 능수능란해졌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농축수산이는 밥양갱 뭔지 아세요? 밥양갱. 밥양갱 그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 노래가 나왔지. 최근에 쓰신 곡인가 봐요. 공약은 아직까지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고 종로 여기저기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50대들은 삼각김밥을 잘 못 듣더라고요. 이건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MG들은 밥양갱 안약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깽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련된 틱톡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라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겠죠. 자, 디펜딩 챔피언. 국민의힘 최재형 67세 남자 국회의원 경남 창원생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남산초 한영중 경기구 서울대법대 4023회 연수원 13기 본인 육군 중위 원에 의한 전역 장남은 해군 병장 만기 차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는 없고요. 재산은 29억 5,587만 원입니다. 목동에 60평이 넘는 아파트가 10억밖에 안 할까요? 판사 출신이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원장을 거쳤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됐었습니다. 랭큐 원장 그러나 월성 원전 감사 중에 대선에서 41%밖에 못 받은 정부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중도 사퇴를 하더니 갑자기 대선 출마를 결심합니다. 중립성을 훼손했다니 진짜 훼손이 뭔지 보여주지. 진짜 훼손이다. 화가 나면 그런 선택을 하곤 하죠. 이때 근데 제 기억으로는 보수 언론에서 엉뚱한 사람한테 뽐뿌를 많이 넣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오래된 꽤 장기 프로젝트가 들어갔던 걸로 보여요. 이런 일을 잘 처리해주면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언론계에 어떤 큰 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뽐뿌를 잔뜩 넣어놓고 보수 언론이 윤석열로 갈아탔죠. 그래서 말인데 원래 종로는 길고 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확히 황교안 대표님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꾸 얼굴에서 그림자가 찌직찌직 이러면서 부정선거 이런 말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황교안의 미래를 겪게 돼요. 모두가 버리는. 여튼 버려졌지만 챔피언입니다. 종로에서는.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었죠. 그런데 정치색을 까보니까 원래는 종도 보수라고 열심히 평가를 했었는데 진짜 보수였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하고 똑같죠. 가장. 이것도 똑같네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설날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완창한다고 자랑을 했고요.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이때 그 며느리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 문제냐 이러면서. 이때 짜게 식었죠. 그런데 며느리 먼저냐고 시집 못 가겠다고 저 집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며느리들이 나서서 시아버지 설거지하는 거 올리고 그랬었어요. 거의 이수정급 대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홈런. 국민의 삶을 정부가 왜 책임지냐. 그렇죠.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을 안 질 거면 출발을 왜. 애국가를 왜 불러. 그러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놀랍게도 정치 대비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전 이게 제일 놀라웠어요. 맞아요. 2022년 이낙연의 대선 출마로 인한 이원직 사태로 종로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국회에 입성했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낙연 보궐에 들어간 건 이해하는데 왜 사무실까지 이어받을까요. 거기가 목이 좋다고 소문난 곳이죠. 그런데 거기가 목이 좋긴 좋은 게 너무 막혀서. 교통 말고. 풍수. 나도 풍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막혀서 그 현수막을 계속 보고 있게 돼요. 맞아요. 교통적으로는 그게 좋죠. 동대문 국회의원 사무실은 잘 안 보이는 데 있어요. 동대문 갑. 그런데 종로 국회의원은 동대문만 가면 보여요. 노출이 많이 된다. 심화면은 막 40분 50분씩 서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풍수의 고수는 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인도 본다잖아요. 사람들을 봤네. 그렇네. 많이 보면 정들잖아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물. 출석률 볼게요. 본회의 95.51% 보건복지 100%. 예를 들어갔더니 열심히 했어요. 출석은. 본인의 운명이 풍전등환을 사실 알고 있죠.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포발의 법안은 19개.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요. 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반만 했잖아. 반만. 보좌관들이 몰래 넣었나 봅니다. 수정가결 2건. 대한반영 패기 5건. 몰래 넣었다는 게 약간 갑자기 설득력이 있는 게 보건복지에서 낸 법안들은 꽤 내실이 있어요. 그래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들을 제때 넣는 것들이 많고. 영감님은 전출해서 캔디크로시 싸가 하고 계시던 걸로. 수정가결된 것들이 의료사고 보장에 좀 더 두텁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필수 의료용품들을 좀 더 사전에 구비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좀 더 입장을 드러내는 걸 찾아봤어요. 조세특롈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주권 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 시점에서 상속죄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실이 시켰죠. 이건 지금 심사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죄 안 내네요. 그렇지. 그리고 떨어뜨려 놓고 처분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범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저점에서 처분하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큰 법인이다 치면은 충분히 고의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뉴스 보고 어떻게 될지 바로 예측이 됐어요. 아들, 딸들이 회사 팔고 도망칩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다 개미가 입는 거고요. 이 정도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진, 이해찬, 45세 남자 건축가 프랑스 파리발드셋르 국립고등 건축학교에서 건축학 석사 어디에 좋아요 직업정치적 존재로는 바른미래당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직업정치적 존재? 되게 프랑스스럽다. 철학적이고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일단 민생당까지는 흘러갔어요. 당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민생당의 주축 1, 2군이 탈당하거나 뒤로 물러난 후에 최고위원회에 당선되었습니다. 아, 돈만 남은 민생당? 네. 2년 전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에 출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식 등록은 포기합니다. 민생당이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빠져나간 인사들 중 하나로 어, 그럼 어느 정당 갈까? 고런 정당이 하필 시대전환 아이고 음? 민생당에서? 입당을 하고 사람들 얼굴 좀 익히니까 국민의힘과 합당한다는 거예요. 어맛뜨거라 탈당 이렇게 방황하던 그를 거둔 새로운 미래 공약은 다당제 정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표류하면서도 국민의힘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라는 신념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다당제 정착이 자신의 신념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에 갔는데 엑시트를 해버려가지고 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고 다른 일 찾아왔거든요. 사람 많은 거 싫어. 저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 게 진짜 기구한 슬픔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죽을 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개혁신당 후보의 표정은 박스입니다. 특히 검사가 수액이 많이 탈출합니다.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 때문에 검찰에서 파문을 당했는지 연재를 급중단하고 변호사로 전직해서 민변으로 갑니다. 기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검사였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안철수를 골라서 정치 입문합니다. 그렇죠. 2014년에 잠시 세정치연합의 대변인을 맡았다가 금방 사임을 해요. 당시 재보선에서 원하는 곳에 공천을 못 받아서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후로는 안철수 극혐의 길을 갑니다. 8년 전 유피디의 평가는 첫 정치적 보스가 안철수였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한 것보다 유명해진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한 게 뭔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약간 불편하게 세정치 민주연합에 있다가 분당이 될 때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합니다. 반안이 되었기 때문이죠. 2016년 20대 총선에 강서을에서 당선합니다. 당내 소장파 4인 조금박해의 금 하지만 공수처 설립 당론에 반대하고 2020년에 탈당합니다. 그렇게 낭인이 되어 어디 입양해줄 당 없나 찾고 또 찾는 애처로운 길 정치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21년 서울시장 재보궐에 출마 시도를 하다 오세훈 캠프에 합류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끼어보내던 시도가 실패를 하고 결국 안되겠다 신당을 창당해야겠어 하고 있으려니까 조성주를 비롯한 정의당 탈당파가 와서 윙크를 해줍니다. 함께 창당을 준비하는데 개혁신당이 입양을 해가서 해피엔딩 여의도에서만 보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금태섭은 이름값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양당 바깥에 아주 몇 명 있죠. 가급적 국민의힘이 자기를 데려가줬으면 좋겠는데 모양 빠지게 들어가면 자리를 못 얻어드니까 어떻게든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인 겁니다. 개혁신당에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가고 싶은데 그림이 안 나오는 꽃가마가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하겠죠. 개혁신당은 그런 의도로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걸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묘해요. 그래서 최재형 후보는 넥타이를 안 하고 하늘색 스트라이프와 네이비색 자켓을 입었거든요. 새 더불어민주당 컬러웨이죠.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묘해요. 이 색깔이 저는 정말 에디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짙은 오렌지색, 빨간색에 가까운 오렌지색. 이건 마치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계속 빨간색 넥타이 메고 나온 거랑 비슷하죠. 천혜향 색깔. 파란만장하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천혜향. 레드향이 맞겠네요. 즉 오렌지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초선이라서요. 네. 초선입니다. 재선 도전이에요. 공약. 품격 있는 재개발. 종로를 파리처럼. 파리. 그럼 진해찬 후보를 뽑아주세요. 길거리 후변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짠이다. 그리고 파리는 재개발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규제 보상법을 제정해 문화재 발굴 비용을 대주겠답니다. 그리고 중복 규제 금지법 제정도 있습니다. 파리에 규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뭐 그린벨트와 상수도 지역에서도 좋아하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 파리처럼 하려면 오래된 건물도 재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 파리에 많은 건 뭐죠? 이야조미야. 그거 넘쳐난대며. 더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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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여행 같은 사람들이 묻어가 좋은다며. 올림픽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럴 정도인데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오줌 지린내가 너무 많았어. 아 형 빨리 갔었지. 쥐들이 막 교미하고 있고. 난 더 있어요? 없어요. 쥐 교미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금태섭 후보였습니다. 그락특권 폐지당 후보도 국민의힘이 받아주면 좋겠는 게. 이 사람은 얼굴이 빨개요. 어디서 찍으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붉은 얼굴. 아니 그것보다 숨을 오래 참고 있어야죠. 근데 그래도 눈망울이 맑아요. 갑시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맑은 눈망울에서. 김준수. JYJ 아닙니다. 이제 JJ죠. 네. 63세 남자. 부산대 교육학과 제적. 유권 병장 만기. 가락특권 폐지당에 대해서는 비례 시간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짧게 하자면 가락당과 특권 폐지당의 합당입니다. 알았어요. 아 가락시장이 아니구나. 가락당의 창당 이전 명칭은 거지당. 거대한 지혜. 진심으로요? 네. 한자도 있다고요? 거지당 시절부터의 대표가 김준수 후보입니다. 아 그럼 이 사진은 약간 기믹이 섞인 사진이군요.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뭔가 가진 것 없는. 국뽕과 환을 과도하게 들이켰습니다. 2018년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춘천 중도 유적지를 보호해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류 운명의 기원일 수 있어서라는 환스러운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환 같은 거 비슷한 행사 국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있어였고. 그런데 김준수 거지당 대표가 여기 참여했어요. 그래서 유적 훼손 문제나 환스럽지만 이성의 영역에는 아직 있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 여왕은 전생의 신라의 선덕 여왕이었고 고려 공민왕의 노국공주였다 하는 무속인의 주장을 스토리로 만들어 영국을 찾아가 중도 유적지의 보존을 촉구했다. 어디가 이성의 영역인 거예요? 이성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군계일학이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계일학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군계일... 군학일계. 군학일계. 중도 유적지를 보존하는 사람이 한민족과 인류를 구하는 정도령이라고 생각한다. 정도령. 워싹. 제가 알기로 정작 중도 유적지에는 신라와 고려는 없었는데. 다시 거지당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2년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알고 계세요? 2012년에 한 달 있었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딘가 시간선이 꼬였어. 시간선이 어디서 꼬인 거예요? 이거 몇 지구야? 프라임 지구예요. 아쉽게도. 한나라당 출신 김호일 전 의원이자 현대한노인 회장이 김준수 후보를 만나서 같이 만든 정당이었어요. 현대한노인 회장이요? 네. 아 그 인터뷰 많이 하는? 그 사진에 뺨 때리는 거야? 여기서 거지당이 빠져나온 건데요. 이 프리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12년에 종로구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국민의힘 출마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력을 그걸 쏘았어요. 프라임 월드인데. 이거 어디 꼬꼬무에 나와야 될 것 같아. 2012년에 국민의힘이 있는 이유는? 아니 일단 작가들이 이해를 해야 대본을 써가지고 배우들이 읽지. 제가 자주 말하는 12목 퀴즈의 그 장면이잖아요. 역사책에 브루슬리스 있었던.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때 공부를 봤어요. 혜성같이 나타난 정치 종결자. 왜란 종결자를. 네. 그때 히트였으니까. 김준수가 정치하면 정치인 전부 거지 된다. 그런 구호를 썼습니다. 거지당의 프리퀄이죠. 종로의 간디. 이번엔 재산을 예금 2천만 원만 적어냈습니다. 네. 순순히 금을 내어놓아야 돼요. 어떻게. 다 했죠. 예금 2천만 원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대한국민당이라는 당이 있고요. 종로의. 알고 싶지도 않지. 그 외에는 대한민국당이라는 당이 있고요. 그거 언제 나오더라. 비례였나. 아무튼 대한국민당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옷을 되게 고후처럼 입고. 진짜요. 진짜 고후 같구나. 컬러 배치가 고후예요. 이 기시감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고후였구나. 지금 이 후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국민당. 대한국민당. 김종갑. 78세 남자. 한국 방통대 중과 제적. 설명드리면 초록색 자켓에 노란색 셔츠를 입고 계셔서 방금 오클랜드 애틀래틱스에 드래프트된 선수 같기도 하고요. 초록색 자켓에 겨자색 셔츠에다가 이걸 비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치색 넥타이를 하고 있어요. 민초 색깔이에요. 민초. 민초. 민초에 초코박힌 것 같네요. 본인과 아들 육군병장 만기 전역. 대한국민당은 대한민국당과 한 글자가 바뀌었지만 다른 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비례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당의 창권자 얘기는 동지가 많았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거의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 서버아이브 어렵구나. 창당 과정이. 그나마 남은 사람이 김종갑 후보였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니 국사바로알기위원회 고문이래요. 이런 단체의 기록은 못 찾았는데 다른 소속도 있어요. 한미일동맹국민운동기구 총재. 이 단체는 세미나를 하나 봅니다. 정기적으로요. 작년 11월 17일에 열린 70차 세미나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았습니다. 70차요? 명동교회에서 했고 김종갑 총재 외에 참석자가 6명입니다. 명동교회에서 굳이 6명이서. 1분 있다가 3명이 더 들어오긴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드랍다 빗. 2분이 좀 안 되는 이 영상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중국은 크게 불편해 하겠죠.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극우 친미 친일 기독교입니다. 이쯤에서 봐야 하는 김종갑 후보의 전과 3건. 2005년 4기 유사수신 행위 방문 판매로 징역 10개월. 다단계. 집유가 없어요. 징역으로. 곧장 징역. 유사수신 행위라는 건 거짓으로 투자자를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를 방문해 사기를 쳐서 투자금을 가져갔습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죠. 갑자기 국사바로알기위원회나 한미일 동맹국민운동기구가 떠오릅니다. 옛날 목욕탕 같은 데서 파는 놀라운 물건들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방문 판매하면. 친구가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2012년 4기로 징역 6개월 집유 2년. 이때쯤에 마지막 남은 친구를 털어접섰겠죠. 집유가 끝난 2014년 또 4기로 징역 8월 집유 2년.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해서 소명했기를 바랍니다. 3, 4기맨. 78세입니다. 그래도 배우자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네요. 끝으로 총로에서 가장 젊은 후보는 민중민주당 후보입니다. 민중민주당. 차은정. 43세 여자. 민중민주당에서 반미 반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정당인입니다.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 재산을 채무만 적어내서 마이너스입니다. 카드론을 했네요. 위험합니다. 선관위 정보 외에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당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 유세 사진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드가 3천까지도 나와요? 이게 선거 유세 1일차의 일정을 광화문 거리에서의 정당연설회로 했다는 내용을 기사 스타일로 올렸어요. 보통 다른 재산이 없다면 리볼빙하다 커진 거죠? 야 이만큼까지? 그럼 이거는 막기 힘들겠는데 왜냐하면 리볼빙은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요.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데 10여 명이 일렬로 서서 같은 당 점퍼를 입고 주먹진 오른손을 일제히 올리고 있는 사진을 썼습니다. 웅장함을 주고 싶은 이도였겠지만 얼굴을 모르면 누가 후보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이 똑같은 차림새 사이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후당당후뿐입니다. 후보는 당이고 당은 곧 후보다. 무서울 뿐입니다. NL 중에서도 좀 소수파죠? 그래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보이는 버건디색 이 메시지만 간단하게 가운데에 조그맣게 써있는 거기가 민중민주당인 것으로 알죠. 백광민자만 이렇게 써있는. 여기는 미군 철수도 아니고 미군 철거죠. 민중민주당이라는 당은 통합진보당이 쪼개질 때 떨어져 나온 조각 중에서 가장 NL스럽고 가장 공산주의스럽고 가장 전체주의스러운 계파입니다. 그러니 후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보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막 덜덜떨고 막 그 사람들은 안 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는 뭐예요. 빨리 했는데요 그래도. 중성동입니다. 90년 전 순환사 한국 근대시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작가 주요한은 독립운동가들의 단체 수양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총독부 특별수사과의 표적 수사에 말려들면서 이후 전향 일제에 협력합니다. 그 뭐 검찰 같은 곳이죠. 개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했던 주요한은 조선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입대를 권유하는 대표적 친일 작가로 활동하지요. 광복 이후 친일 청사는 요원했고 주요한은 기업가가 되어 잘 지내다가 4대 총선의 민주당으로 출마 이승만의 오른팔 윤치영을 잡고 당선됩니다. 초기 민주당의 일반적 성격 이승만을 싫어했던 부자와 엘리트들 중 하나였던 중구 재선의원 주요한은 5.16 이후에는 박정희와 타협하며 정치에 손을 놓고 관직가 기업가로 또 호사를 누립니다. 평소 어느 당에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았든 민중의 삶이 위기에 처할 때 정치인은 트루컬러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돌아오면 인구 감소로 중성동 갑이 된 왕심리 마장 성수 행당 일대는 대표 386 임종석의 지지 속에 이곳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홍익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습니다. 챔피언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너험지 짤을 만들어내고 서초구 던전으로 입성했으며 강남구 던전에서 탈출한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59세 여자 정당인 경남 통영생 충렬초 수영여중 대례사여고 서울대 치대 고려대 의료법학과 졸업 법석이에요. 국민권익위원장 하기 전까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 하는데 실제로 정치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의료전문 변호사였고요. 제약사의 혈우병 치료제 투여와 AIDS 감염과의 인과성을 밝혀내는 손해의 배상을 이끌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천재 마케팅을 안 해서 그렇지 의사이자 변호사입니다. 최초라고 합니다. 네. 치과 의사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자가 검사 출신 판사였는데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남편이 근무한 인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주 만났었던 또 사이라고 하고요. 여주지청에 있을 때 재산은 36억 8천이에요. 예금과 채무 이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등록된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가 이러면서 지금. 그런데 보통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당의 차를 쓰기는 하니까요. 그거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재산 목록의 다른 후보들 보니까. 18대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이 돼요. 20대 총선에서 무려 지역구로 강남을에서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19대 때도 강남을에 나갔었는데 그때 정동영 의원이 전략공천되면서 밀려났었어요. 해바라기 달고 있는 그 후보죠. 대해바라기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21대 재선에 도전을 했지만 이때는 4,605표 차로 박진에게 졌습니다. 여전한 파워는 보여줬다고 자평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현 지역구의 전략공천이 되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상남자가 될까 말까.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죠. 하지만 기추가 주목이 됐었지만 이미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상남자 테스트 통과. 임종석 의원은 갑자기 목소리가 확 커졌습니다. 꿈은 그렇게 깨져버렸어요. 2020년 6월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민권익위 위원장이었고 인기가 남았지만 윤석열 정부 국민의회에 아예 오지마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어여 나가라고 굉장한 압박을 줬습니다. 10개월 동안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잘 버텨냈어요. 맞습니다. 맵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맵집으로 버틴 거죠. 마지막에 감사원이 언플했던 게 지각이었잖아요. 외근 나가서 나중에 들어온 거 가지고. 와 진짜 방어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고 느꼈었습니다. 보통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올 때 빨리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들을 괴롭혀서거든요. 그렇죠. 신뢰가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같이 견뎌낸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에서는 285억 원을 받아요. 우와. 국내에서는 2억 원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좀 소심발언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그리고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당연히 회사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땡겨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약을 봤더니 방사능 안정급식 조례 강화 이런 정도의 공약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보시죠. 국민의힘 윤희숙 54세 여자 서울대 행정대 개권 교수 서울생 정신여중 영동여고 서울대 경제학 학석 나경원의 동문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경제학 박사 정가 없음 재산은 17억 5,092만 원 경제학자 유닛입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도 맡았고 KDI에서 재정복지연구부장을 거쳤어요. 되게 드문 여성 무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KDI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엄청 비판을 해서 별명이 포퓰리즘 파이터였대요. 포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자리를 줄일 뿐인 허술한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해왔어요. 관련해서 책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입장들이 보여주는 게 아까 소개했던 종로의 최재형 후보의 국가가 왜 국민 3 책임지냐에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얘기다.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면서 높게 평가하며 동의했어요. 이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비판을 제기를 하면서 위원 자리를 사퇴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 영입이 됐고 서초갑에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두 후보 모두 강남서초에서 왔습니다. 이해운 의원하고 비슷한 레주메인데 이해운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있네요. 마침 또 다음에 이해운 후보를 소개할 거라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입니다. 당선 후에도 되게 스타 초선으로 주목을 받았었어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이 특히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끝에 괄호 열고 아님. 괄호 닫고였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본인이 임차인이지만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생기는 게 두렵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세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희석 의원은 연설 직전까지 2주택자였죠. 그리고 당시에도 임차인인 동시에 임대인이었어요. 이건 임대인이었기에 임차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면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국힘 최전방 파이터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선 출마까지 곧장 선언을 했었는데 이건 오버지. 몸부로 여기도 많이 넣었나 봐요. 하지만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불거져서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두고도 당에서는 책임 정치다라고 치켜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에 그냥 이용당한 거다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꽤 많이 칭찬하는 온도를 보고 느꼈어요. 이 사람에게도 어떤 언론에서의 프로젝트가 들러붙었구나. 그런데 너무 쉽게 당내의 상대들이 주저앉힌 거예요. 사퇴 후에는 매일신문에서 칼럼을 연재하면서 원거리 저격을 열심히 했었는데 임파이터가 갑자기 아웃복서가 된대요. 그런데 현장에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파나 흔들라면서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는 전세로 살고 내 집이 따로 있고 이런 그러게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게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모르겠다. 서울의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해운 정도는 돼야지. 중성동을로 가겠습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 자유당 민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혹평을 하게 만드는 인물로는 성동을에서 4대 총선에 당선된 4.3 확살의 주범 조병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국 정치에 대해 통으로 시니컬해질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3, 14대 민주당 조세형, 16, 17대 민주당 임종석, 18대 한나라당 김동성, 20대 새누리당 지상욱 등 현대의 주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민주당은 현 챔피언이 국민의당에서 돌아온 전 챔피언 정호준 의원을 경선에서 잡고 올라왔고 여당은 동대문 갔다 떨어진 서초갑의 전 3선 의원이 검사라는 해의를 막고 서울까지 밀려온 해운대갑 현 3선 의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54세 남자, 국회의원, 충남 금산 군생, 금산동초, 금산중, 대전명석고, 한국외대 정외과, 충남대 정외과 석사, 성균관대 정외과 박사. 본인 독자로 일병 전역이어서 육방이었다고 해요. 국방이거든요. 회의 나가서 별들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커버버스도 버리기로 했었어요. 장남 병장 만기, 차남 현역 입영 대상이에요. KBS 공채 아나운서입니다. 얼굴이 많이 익숙하죠? 데뷔는 KBS 2011년에 JTBC로 이적을 해서 사건 반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맡았었습니다. 사건 반장의 얼굴 안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닦을까? 무태 아니에요? 아예 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무태인데 알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다리를 피부에 박았다는 건데. 리처럴리 무태 무경 재산은 35,5900만 원인데 땅이 금산에 2000제곱미터 정도 있더라고요. 원래 잘 살던 집인 것 같아요. 21대에 출마를 해서 51.96%로 당선이 됐는데 상대 후보가 심은하의 남자 지상욱 후보였죠. 서울에서 이탑 또 만나보시겠습니다마는 손석희 시대 JTBC의 얼굴들이 은근 민주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물을 빼느라 못 보신 분들이 많은데 박성준 의원은 좀 먼저 들어왔죠. 그 언론인들이 중간 다리를 뭐냐? 촛불 집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사진이 찍히기도 합니다. 주로 그랬는지 우연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회의는 94.01%, 정무이 95.16%, 대표 발의는 48개, 대한 반영팩이 5개, 수정안 반영팩이 2개, 수정 가격 1건. 팬데믹 중에 원격근무가 우리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때 원격근무법을 발의했었어요.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원래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재난사변 등의 응급처치 보조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법이고요. 저는 의용소방대 하고 싶었던 게 이걸 되게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좀 교육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반영 폐기법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개정안이 있더라고요. 과세 표준을 손을 봐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약간 오른쪽 법입니다. 지금 금호동 일대 재개발 이슈가 생기고 있고 예전과 달리 이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이쪽 지역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1공약도 종부세 완화입니다. 이게 서울의 표심이 오른쪽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죠. 아파트가 오른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있죠. 옥수 한남동을 이번에 끼게 됐잖아요. 선거구 조정 때문에. 그래서 한강벨트라는 말을 열심히 쓰는 거죠. 당이. 그래서 이건 지역구 공약의 성격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이혜훈 59세 여자 정치인 창원생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상남은 육군 병장 만기 차남과 삼남은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정가 없고요. 재산 보고 아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네요. 네. 재산 162억 5,304만 원입니다. 이런 일 안 하셔도 되는 후보. 나는 제가 국민의힘 맡았을 때 재산을 많이 적었잖아요. 그때 쓰다가 10억이 안 되는 후보들한테 너는 뭐 했노?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에 들어요. 약간 기준이 망가졌어요. 이 사람들 진짜. 내 통장을 보면. 그때 이제 거울 보면 되게. 너는 뭐 했노 싶죠. 뭐 했노. KSM이라는 곳의 비상장 주식이 굉장히 가족들 전원에게 잘 골고루 나눠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만드는 데 같았는데. 아마 남편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학자 유닛이에요. KDI 연구위원으로 일했는데 당시 사수가 유승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스탠스도 유승민과 굉장히 비슷해요. 재벌에는 비판적이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만 부동산에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여기도 서초갑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데뷔를 했어요. 아주 예쁜 봤던 인물입니다. 18대에서도 재산에 성공을 했고요. 이때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통과시켜서 노회찬 의원이 칭찬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둘은 국회에서 되게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기억에 초반에는 진짜 말 그대로 유승민 의원하고도 스탠스가 비슷해서 남매라고 불렀죠. 그때 새누리당에서 약간 왼쪽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밀려가더라고요. 친이계들 중에서 이렇게 보수가 봤을 때 합리적인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서초갑에 3번 공천받고 3번 당선되기 쉽지 않잖아요. 19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쉬어갔고요. 20대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탄핵 국회의원에서는 친육의답게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를 했었고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었어요. 하지만 역시 새로운 보수당 미래통합당 루트를 탔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서초갑 공천에 밀려서 동대문 을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어요. 이게 계기가 됐는지 줄을 좀 바꿔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합니다. 유승민 캠프에 안 갔어요.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한참 당의 성격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 황교안 때는 에이 거봐라 이 바보들 이러고 비웃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황교안보다 더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 이젠 적응해야죠. 바뀝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하고 이해온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기독교 관련된 법안에서 항상 오른쪽을 심하게 택했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라고.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나갔고 중국도지사에도 도전을 했었는데 계속 코드오프가 됐어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는 경선으로 올라왔었는데 부정경선 의혹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유야무야. 유야무야. 그 말 좀 좋아해요. 유야무야. 여운 척을 하고 이 사람들을. 바뀌어난 동대문을에서 잠시 후에 만날 검사 출신 인사가 좀 더 친윤계에 가까웠기 때문에 밀려나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해운대에서 밀려난 하태경 의원보다는 셌다는 거죠. 끈이. 공약은 늘 다들 그렇듯이 재건축 재개발 중심인데 이해운 후보는 서초갑에서 재건축을 엄청 잘해가지고 되게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걸 되게 강조해요. 자긴 재건축 전문가다 이러면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 처벌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누가 있든 구반포는 그렇게 의리의리해지긴 했을 텐데. 아무튼 본인의 공적이 되긴 했습니다. 자 아까는 대한국민당이고요. 지금은 한국국민당입니다. 그죠? 어우 헷갈려. 국적이 다르네요. 김영기 66세 남자. 오버뷰어에서 살펴보았던 실학과 삼균주의를 근간 이념으로 삼는다던 한국국민당의 후보입니다. 세종에서 한 명 봤죠. 서울에서 두 명 만날 건데요. 그 처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성가병 취저후보네. 그럴 거예요. 국적도 좀 이상해요. 연대경영학과 졸업. 병역은 근시로 전리시 근로역. 좋은 시절이었어요. 직업은 자영업자. 보통 이럴 때 재산을 보면 우리가 무슨 업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집과 차는 배우자 거고 본인은 재산 상황 없음이래요. 악필이라는 것만 알겠네요. 그래서 혹시 다른 소속 경력이 자영업이라는 주장은 아닌가 싶어요. 현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대표. 지금 1940년대가 아닌 거죠? 일단 끝의 이름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정부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국적이 이상해요. 그런데 이런 모임이 진짜 있습니다. 심지어 지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까지 보낸 단체입니다. 당시 상임주석 황우연, 집행본부대표 김용기. 우리 후보예요. 공개 질의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통일정부로 승인하라. 네? 네. 개헌을 해서 국회를 천지인 3원제로 바꿔라. 아 나 그 얘기 한번 그거 한번 읽어본 적 있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나 그런 후보 얘기 한번 했어. 그리고 간도를 되찾아와라. 어떻게? 아 화농 유닛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일정부로 승인하라고 지금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면 니네는 정부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건 거의 선전포가 아니에요. 왜 승인을 요해? 다시 분단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문서화된 쿠데타죠.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네.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간도 반환을 죄송한 적이 있는데 남과 북 양쪽 정부가 이 제소를 묵인했으니까 통일정부 즉 우리의 정통성도 묵인한 것이다. 이제는 묵인을 넘어서 승인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논리지만 넘어가 봅시다. 그러네요. 향후 계획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조선 민족도래 90점이 돼 민족 생명체 한조선을 건립하겠으니까 건국이 미래 계획이에요. 진짜 단군이네요. 여러분 당선되면 중성동은 다른 나라가 됩니다. 참고로 간도 반환이라는 이슈는요. 민족주의가 제국주의 형태로 발효되면 피어나는 독버섯입니다. 시온이즘 같은 거죠. 간도라는 게 원래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로 가면 안 되던 조선인들이 강을 넘어갔다 왔을 때 아 우리는 강 넘어간 게 아니라 강 사이에 있는 간도에 갔다 왔다 하고 말하던 것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강 너머의 만주 땅은 전체를 지칭하는 슬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강 너머로 슬그머니 이주한 조선 난민이 많아진 후에 거기 간도 땅의 조선족사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무시하고 북한이 가끔 하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천지인 삼원제 비례대표가 인이래요. 지역구가 지예요. 양원이 아니고 삼원이에요. 천은? 그게 문제예요. 무소속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천은 무소속이다. 근데 이 천원이라는 세 번째 의회가 뭘 담당하고 어떻게 뽑는지를 모르겠어요. 천룡인을 말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옛날에 무소속 귀족들? 제가 옛날에 담당했던 후보 중에서 하늘 차원을 관리하는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후보가 있었거든요. 하늘 차원?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아닌 거죠? 우주항공청 아니에요. 그 하늘 차원은 영적 세계를 담당하는 행정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 동사무소에 배치한다고 했거든요. 영적 세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꿈을 담당하고요? 맞아. 재정일치를 아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통화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다 모아요. 왜 거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한 깃발 아래. 그리고 남북도 통일을 해요. 그렇게 강대국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전 유라시아로 경제정책을 써서 고고합니다. 이게 이들의 꿈입니다. 조사를 마치자 꿈을 꾼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국국민당의 좀 더 적당한 당명을 알아요. 캡틴 플래니시죠. 제 비록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지만 줄 좀 치고 특공대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후보 볼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피선거권의 자유를 항상 느낀다고. 누구나 나올 수 있죠. 3원제가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5원제가 마실 겁니다. 물, 바람, 물, 마음. 물, 마음이 없어요. 땅, 불, 아, 다 없네. 땅말이 있네. 천지인은 삼지잖아요. 삼재. 보통 서울에서 이렇게 웃기기 힘든데. 가장 즐거운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용산구 옛날 이야기 TBC라고 있었습니다. 농축산인 알지요? 아예 알죠. TBC의 인기 프로 안녕하십니까 봉두환입니다의 메인 앵커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던 언론인 봉두환은 TBC가 언론 통폐압으로 사라지자 급 민정당에 입당하여 전두환의 부역자가 됩니다. 그렇게 전두환에게 자기 프로 제목들을 말하고 그 시절 시민들에게 이건 거의 손석희가 새누리당 가는 격의 충격이었더랬지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네요. 이런 비슷한 충격을 우리 세대는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를 통해서 느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가 재선을 했던 용산입니다. 이후에는 박정희 부역 전두환 부역 더블 부역에 빛나는 민정당 전국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더블 비례에 빛나는 부역자 서정화 전 의원이 3선을 했다가 그 지역구를 판사 출신 원조 친박 진영에게 물려주었는데 용산에서 3선을 잘하고 승승장구하던 박근혜 정부 초대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노인연금 공약 문제에 대해 기자들 앞에서 이런저런 쉰소리를 하다가 대통령의 눈밖에 나 비박천환 aka 떨박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진영을 갈아타 용산을 민주당에 안깁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던 미래통합당은 영등포의 3선 의원을 소방수로 내보내고 그는 2020년 단 890표 차로 신승하며 서울 한강 북쪽에서 미래통합당에 진달래색 깃발을 꽂은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됩니다. 그날의 라이벌이 4년 만에 재대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60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남자고요. 전국 군산생 용산중 용산고 우리 성가비 선배네요. 용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칭 용산토박이. 군산생이잖아. 태어나고 바로 용산에 왔나 보네요. 어차피 호남선이 가니까요. 서울대 도거동문학과 동대학원 행서, 서울시립대 행방. 1989년에 행정고시 패스를 하고요. 30년 동안 공무원을 지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건 제로페이. 그리고 따릉이 도입이 자기의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상병 소집 해제. 장남은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데 입영 연기를 신청하고 있네요. 재산은 34억 4천만 원. 고급 공무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건물이 근데 31억이고 대부분 그렇게 재산이 묶여 있습니다. 용산토박이의 집은 강남이고요. 21대 한 차례 도전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전략공천이어가지고 자기가 멋몰랐다라고 말을 진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준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멋모른 것 치고는 엄청 선전했습니다. 네. 당시 권영세 후보와 붙어서 890표 차이로 낙선을 했으니까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이곳이 선거 하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론도 이 출로 보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선거는 지금 대통령실의 대리전 같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후보도 덩달아 노출이 되는 편입니다. 인지도가 많이 높지 않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중앙당과 조국혁신당이 계속 여기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51호 공약이 대통령실 제의전. 이게 공약이에요. 자기 지역구니까요. 네. 세종으로 가야죠. 51호인가요? 근데. 51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공약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1공약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호 공약이겠죠. 51호 공약을. 그리고 용산정비청이 옮겨가고 거기를 지금 계속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한다라고 여러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국민의힘 권영세 제로에이지 65세 남자. 근데 제가 명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에 확 남는 이름의 정치인들이 확실히 빨리 뜨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냥 이름 중요하죠. 국회의원, 서울 용산생, 삼광초, 대동중, 배제고, 서울대법대, 학석, 하버드대, 행석, 공군대위전역, 정가없음, 재산이 44억 2787만 원인데요. 재산 목록에 하프가 3대나 있어요. 하프가 3개가 합쳐서 1억 3천만 원이에요. 이건 누구 재산이잖아요. 자녀가 하프를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막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하프는 갖고만 있어도 대학 그냥 입학된다고. 네. 그 3대나 있어요. 근데. 시험 보러 갈 때 트럭 대절하잖아요. 전용 트럭. 맞아. 맞아. 검사로 일을 하다가 2000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16, 17, 18대까지는 영등포 을에서 내리 3선을 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2012년 공천원을 그래서 구주도를 했었고요.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기도 했어요. 친박이죠.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 중국 대사를 지냈었고요. 하지만 2017년 홍준표의 친박 대청사안으로 당협위원장을 발탁당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1대 총선에 복귀를 해서 신승했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희 부위원장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자리를 받았죠. 그런데 본인은 좀 하기 싫어했다 하더라고요. 한나라당 때부터 소장파랑 중도보수로 분류가 되었었지만 이준석이랑 유승민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면서 윤석열 정부 공격할 거면 왜 있냐 이런 식으로 친륜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통일부 폐지론에도 적극 반대를 했었고요. 출석률을 보면 본회의 70.66%, 국토의 42%, 대표발의법안 34개, 대한반영 100위 8건. 장관 했으니까 약간 이해를 해줄까요? 디버프 좀 보고 중하에서 하. 주로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법안들을 많이 냈고요. 장관 사업을 보면 그렇겠죠. 철도지하왓가 5만 대 다 공약이잖아요. 이 특별법 발의안이 그래서 넘쳐날 것 같은데 사실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권영세 의원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철도지하와 적임자다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용산구의 되게 주요 현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구에서 철도를 지하화할 거면 어마어마한 지하기지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공사를 엄청 크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하와 워낙 경부고속도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고령의 주민들이 나 죽기 전까지 못 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는 동안 공사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대가 다 공사하기가 되니까 또. 맞습니다. 끝인가요?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국민주권당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죠? 네. 국민주권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는 소문이 있죠. 국민주권당 구산하 30세 여자 사회운동가 이와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대한대학 청춘의 지성 전국대표였고요. 대한대학이라는 게 있군요. 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네. 뭐 여긴 옆에 있는 옆동네는 정부도 있는데 뭐. 좋죠 뭐. 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의 선전위원장입니다. 자통위. 네.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많아가지고 전달드립니다. 재산 200은 그냥 강북구에 있는 임차보증금인데요. 서울 어디에 59제곱미터짜리 보증금 200짜리 방이 있을까요? 그 지하화되어 있을 거예요. 월세겠네요. 신기합니다. 월세를 그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재산은 없고 부모도 독립생계입니다. 정가 없고 선거 첫 출마입니다. 공약은 오로지 윤석열 탄핵. 국민주권당의 아이덴티티가 윤석열 탄핵. 윤석열 반대 촛불 집회를 하던 단체가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당의 지금 유일한 지역구 출마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상징적으로 일부러 용산구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런 모양입니다. 네. 대통령실 인근 100미터 밖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경찰에 방해를 받는 중입니다. 대통령 출근길 유튜브 생중계를 한 번 폰을 뺏기고 길을 막거나 이걸 촬영하는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경찰들이 뺏기도 했다네요. 그렇대요. 전쟁기념관이나 그쪽 공원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의문스러운 건 경호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청와대에 있지 뭘 도심 한가운데로 나와서 심기경호까지 하느라 이 난리를 피우냐는 겁니다. 경찰이 너무 고생해요. 요즘 경호하는 거 보면 옛날 차지철 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혹시나 눈에 띌까 노심초사하면서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출마한 인물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 무소속 후보의 사연이 궁금합니다. 별 사연 없어요. 김정현 40세 남 백서스미디어 대표 백서스미디어는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재작업을 하는 회사예요. 설립 2년 됐고 직원이 2명입니다. 전 주간조선과 월간조선 기자였어요. 조선일보. 네. 켄자스 주립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했나 봅니다. 병역은 미팔군 병장 만기로 나왔고요. 트위치, 네이버 등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고 백서스는 방송을 할 때의 이름인가 봐요. 재선은 약간 모자란 사천인데 이게 거의 본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입니다.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었지만 권영세 단독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 무소속 출마합니다. 서울에 은근히 이런 사람 드뭅니다. 이번에 공천에 반발하여 탈당 무소속 출마는 국민의힘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무소속 담당을 했잖아요. 네. 언론에서는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훨씬 많아요. 음... 20대 민주당 같네요. 그리고는 언제 정당에 있었냐는 듯이 양당 중심의 정치를 규탄하며 공천 안 주는 정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올고 4개. 네. 백신 패스 반대와 백신 음모론 운동을 하던 인물입니다. 아 그럼 백서스는 백신에서 만들어낸 이름이겠구나. 조선일보. 트위치에서는 최근 작곡가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게 백신과 무관할까? 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전사가 백신 이후로 익숙해진 소식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미디어 오늘 및 일부 뜻있는 언론사 메타 미디어에서 조선일보 직원들 접종 얼마나 받았는지 비율 좀 조사해 주세요. 폭스뉴스 직원들 97%? 백신 맞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불신을 안전하게 퍼뜨리기 위해서 백신을 최대한 맞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맞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면서도 여전히 백신 음모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 백서스 정책연구소는 안티백서스 연구소군요? 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백서스에서 무한히 확장하는 우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3대 조작 의혹이 있대요. 선거 조작, 통계청 조작, 건보재정 회계 조작 의혹이래요. 하여간 예로 들 수 있는 극우 떡밥들은 다 뿌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정가 없고 공직선거 경력 없습니다. 이게 노년의 후보들을 정치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흔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고마운 이런 소리 하죠. 네. 좋습니다.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도 열심히 백신 음모론을 포스템으로 가녔네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서 백신 음모론 활약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영상까지 봤습니다. 한복판을 돌았고요. 광고 뒤에 광진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서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안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까요? 아니었으면 출마했을 사람도 있고요. 저는 출마한 사람 얘기하는 거지만 광진으로 왔습니다. 1995년 성동구에서 떨어져 나와서 광진구가 생기고 총선을 7번 치렀습니다. 2000년 한나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상도동계 막내 김영춘을 포함해 거대 보수 정당의 염증을 느낀 상도동계 및 민주화 인사 국회의원 5명이 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리누리당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립니다. 광진갑의 김영춘 의원은 이듬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연단에서 이 더러운 국회의원 배치 떼겠다 의원직 총사퇴하자고 외치며 배치를 그 자리에서 떼어 풀피치로 집어던집니다. 이러한 소수파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공산연 총선 열리누리당으로 재선한 김영춘이 노란깃발을 들고 부산진으로 떠났고 광진갑은 18대 한나라당 권태기 19대 민주통합당 분열의 아이콘 김한길이 당선되며 누가 되나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았던 8년을 보냅니다. 이후에 손학규계로서는 가장 긴 생명력을 보여준 3선 현 챔피언 전혜숙 의원은 전략공천 결정 이후 기자들과 연락도 잘 안된다고 전해집니다. 신인이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52세 남자 전북전주생 전주영생고 서강대 영어영문학과 본인 근시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 장당 공군 병장 만기 차남은 척추 측만 중으로 5급 전시근로역이네요. 지반이 아파요. 재산은 7억 4천원입니다. 광주 MBC 기자로 시작을 해서 JTV 전주방송 기자 앵커를 지냈고요.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JTBC의 뉴스아침 앵커였어요. 그래서 얼굴 봄취 익숙하실 겁니다. JTBC기에 JTBC에서 특파원을 지금 여러 번 했었고 얼굴을 알린 뒤에 안 보일 때부터 이미 민주당에 입당해 있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을 거예요. 2022년에 대선 기간에 민주당 영이 민재지만 그 전에 이미 벌써 들어갈락 말락 막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갈락 말락 그리고 당직자 일을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촛불 집회에서 사진 많이 찍힌 맞아요. 미디어 담당을 했었더라고요. 당에서는 당연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공약을 그냥 바로 볼게요. 광진구의 세무서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광진구 세무사가 어디랑 같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 있는데 세무서가 없다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설치를 추진을 하겠다라는데 청년들의 취업, 복지, 사회생활, 교육 등을 위한 핀란드형 원스톱 안내센터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핀란드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서 어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핀란드 사우나 계속 이런 것만 나와서 비록 소외덴이지만 옆동네인 우리 북극여우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번 선거 때는 네. 북소장 되게 바쁩니다. 요즘 공약으로 또 하나가 공공사우나 설치입니다. 진짜 핀란드 사우나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건가 핀란드 사우나면 저기잖아요. 자작나무를 못 막 때리잖아요. 거기에 물 묻혀서 더운 물 묻혀서 근데 이 공공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많이 활용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시에서는 사우나나 목욕탕 시설 운영이 자영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씻는 건 되게 중요하고 저소통사한테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바우처가 나가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난 지선부터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자영업이 목욕탕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변화를 좀 보여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목욕비 엄청 올랐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폐업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지금은 찾기가 조금 서울에서는 쉬운데 폐업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때 더 필요성이 엄청 강조되기도 했었어서 맞습니다. 보건소 옆에나 아니면 활용할 방안들은 있으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인데 대도시형에는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광진세무서는 지금 성동세무서가 대행해주고 있네요. 가격이 많이 요즘에 고급화되면서 올라서 노년층, 도시에 있는 노년층은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그런데 그 바우처가 또 그러면 또 가격 올리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욕권이라는 거 원래 배부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영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구청장 정도 공약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금융소외층을 위한 은행들의 공동점포 유치 공약인데요. 요즘 아이디어들 좀 나오더라고요. 무폴은행. 네. 하나 가지고 다 여러 명 쓰고 아예 그냥 전용 영업하는 그런 금융 공약들도 좀 보이고 하네요. 요즘에. 제발 아날로그한 무언가를 좀 만들어두자.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병민. 42세 남자. 경희대 행정학과 개관 교수. 서울 광진구 출생이고요. 용마초 용곡중 대원고 경희대 행박. 육군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은 10억 1839만 원. 경희대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비권입니다. 네. 2010년 지선에서 28세로 최연소 소초 구의원에 당선대요. 졸업하자마자 정치한 거죠.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 청년공천 할당을 받아서 현 지역구 관친구 갑에 출마를 했었는데 낙선했었고요. 퓨처메이커. 채널A 등 종편에서 정치 시사 활동, 평론가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딕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나운서급인데. 이 당에서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거의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권 스타가 갖춰야 할 덕목 이런 게 있어요. 공격하는 대신에 욕을 잘 먹고 친절한 말투를 가진 비권총학생이니까 나중에 사회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운동을 할 때 주된 메시지가 주인님 말을 잘 듣자인 이런 캐릭터 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인물로 분류되죠. 완전 부합하네요.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맡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역할이 상당했다는 거죠. 신륜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5명 중에서 유일하게 설화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천하람이 이제 최고위원 진짜 김병민 밖에 안 남겠다 이러다가 뭐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드물게 바른 정당 쪽으로 한 번도 안 셌고요. 한나라당 때부터 보수 거대 정당에서 꾸준히 활동한 케이스입니다. 네. 천하용인과도 계속 선을 긋고 있고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네. 그리고 진중권 교수와 이준석 후보가 여성 진병제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하면서 이제 진중권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완전히 갈라선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젠더 갈등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그런 갈등을 풀어야 한다라면서 진중권 편을 들었는데 나무이키에서 이걸 친 페미니즘 논란이라고 썼더라고요. 아주 그것밖에 안 보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쪽 진영에서 원하는 걸 얻어내고 싶으면 김병민 후보가 잘 나가는 게 더 나을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용조용히 극우의 원을 들어주는 형태로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하지만 잇딸 이미지는 중도적이고 다양성 존중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리하고 신중하게 극우의 길을 걷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치인 중에 탑이잖아요. 봤더니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만드는 건 아니고 초출 위주인데 공약 내용이랑 본인 입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이미지를 엄청 살리고 그 뒤에 이제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잘 봐야겠죠. 되게 요즘 언론사 시세 콘텐츠 느낌이었어요. 로고송으로도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 안내를 막 가져왔더라고요. 아 뭐 다 젖아요. 뭐 젖아요. 앞에 있는 2번. 손 한번 올리고 찍습니다. 찍습니다. 2번 찍습니다. 그거는 영혼 없이 부르는 게 맛있잖아요. 아 그죠. 네 공약이 100개 다 됩니다. 공보를 참조하시길 바라요. 여긴 진짜 51호 공약이 있어요. 아 100개가 되면 이거는 진짜로 구의원과 구청장 할 일 다 뺏어오는 거죠. 네 쇼트로 설명하는 것도 다 그런 공약이에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확실히 요즘 청년보수라고 하는 내세우는 것들이 거의 다 생활 밀착 뭐 실용 그런 합리적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의원 없애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다 결국 주인님 말 잘 듣는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김병민 최고위원이 상당히 독특한 지점이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데미지 딜러가 아닌 탱커예요. 그러니까 욕을 흡수하는 일을 하는 원툴이죠. 이런 정치인이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예의 바르고 나긋나긋한 말투로 욕을 다 흡수한 다음에 극우가 원하는 일을 하게 징검다리를 놔주는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 정당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때깔 좋은 극우죠. 네 조용한 극우 후보 보셨습니다. 옆동매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을 총선 때마다 말씀드리듯이 구이동 자양동은 간단합니다. 추미애 곱하기 5. 탄핵의 주역으로 나섰다가 대한민국 최강 탄핵을 넣어 거죠. 역풍이 자신의 코앞까지 닥치자 급하게 3회에 3배 1보고 뭐고 해봤지만 추풍낙여처럼 쓰여나갔던 2004년을 제외하고 지금은 그걸 세종갑의 김종민 후보가 하고 있죠. 헌정사 첫 지역구 여성 5선 의원 최초 경북태생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를 넘볼 자는 없었습니다. 탄핵 경력직으로서 활약도 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탄핵해보고 그리고 민정당 대통령도 탄핵해보고 맞습니다. 탄핵? 이러면서 달려온 바로 그 사람. 그래서 다음 회기가 기대되죠. 얼마나 신나하고 있을까. 이 얘기를 하남에서 할걸. 국회의원 이상의 체급 상승을 꿈꾸며 그녀가 비우고 갔던 자리를 채운 초선 챔피언 단수 공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고 민정 44세 여자 국회의원 서울출생 중마초 순회중 분당고 경희대 중어중문학과 중마초가 중곡동에 있거든요.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재산은 9억입니다. kbs 30기 아나운서였지요. 그 당시 kbs 세노조에 들어가서 방송민주화운동을 하다가 2017년에 퇴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꽤 오래 맡았었고요. 21대 광진을에 출마를 해서 50.37%로 초선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 선거운동을 할 때 자기 자체도 부끄러워서 되게 쭈겹거리는 모습이 더 재밌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넉살이 완전히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감장에서는 하이톤으로 조곤조곤이 아니라 목소리 높여서 싸울 줄도 알게 됐습니다. 고민자! 네. 관로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자칭 자기는 반명이 아닌 비명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굳이 너네가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면 자기는 친문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본회의 출석률은 바로 볼게요. 93.41 과방이 90.32 대표 발의는 44개 대한반영팩이 13건 수정가결 3건 원안가결 1건 철회 1건 상당히 위법활동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거는 재평가고요.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처리기간이 무려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린대요. 그렇게 되면 이 보호 아동들의 공백상태가 되는 거죠. 계좌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못 만들고 그래서 생활영의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후견인 역할을 임시로라도 그리고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 지역의 종상향을 끌고 옵니다. 지역에서 이거에 되게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건국대 주변에 1인 청년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공약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을 자기 공적으로 좀 삼고 있었습니다. 건국대 근처도 월세 되게 비쌀 거예요. 많이 올랐죠. 엄청 비싸죠. 이런 데 근처에 담합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청년 월세 지원이 지금 SH에서도 많이 하고 있긴 하여. 서울만 해요. 나쁜 사람들. 그건 SH니까. 공약 중에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피를 강북 캠퍼스로 유치를 하는데 지금 사피가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강남에 있습니다. 사피가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 거고요. 삼성이 돈을 주는 거죠. 오히려 10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준대여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갖고 오겠다라는 그런 공약입니다. 25일에 살해 예고 글이 게임 채팅방에 올라와서 경찰이 갑자기 수사를 착수했거든요. 그렇죠. 정치 테러 예고가 늘어나고 심지어 결행까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서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정치 영웅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거는 정말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오신환, 53세 남자, 정당인, 당국초, 당국중, 당국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싸울 때 발성이 굉장히 좋죠. 언니! 노래할 것 같아요. 고려대 정책대학원 그래서 혹사 수료 중이에요. 정치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본인 육군 상병 복무 완료,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차남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재산은 58억 4,187만 원. 차남이 부케너 스크램블러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네. 전 잘 모르지만 좋은 건가 봐요. 그리고 오우. 진짜 비싼 거네요. 네. 그리고 협동조합 하우스에 300만 원 출연이 있는데요. 저도 가봤거든요. 여기가 여의도에 있는 약간 유승민계의 거점 같은 카페예요. 그런 게 있죠. 이준석도 되게 자주 오고. 네. 여의도에 가면 어느 당 사람들만 보이는 카페가 따로 있죠? 제가 여기서 천하랑 인터뷰 했었거든요. 아따, 오토바이 멋있네요. 네. 클래식 오토바이. 그래서 여기서 정치 관련 행사도 많이 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카페 설립을 오 후보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연극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2006년에 서울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입문했습니다. 2010년 관악구청장 선거, 2012년, 2018년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었고요. 계속. 2015년 보궐선거에서 관악의뢰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해 성공했습니다. 관악의뢰에서 보수정당이 이긴 게 이때 27년 만이었대요. 그리고 재선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졌고요. 그래서 본인이 험지 정복 전문가다. 이렇게 이미 험지를 정복한 경험이 있다는 걸 굉장히 내세우고 있어요.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배려해 주지 않죠? 네. 험지가 또. 해봤잖아. 또 하면 되지 뭐.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에 합류를 했었고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 역임을 했었어요. 2021년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경선 탈락하고 오세훈 당선 뒤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계로 분류가 되고요. 이 지역구도 사실 오세훈한테 물려받은 성격이 좀 있죠. 맞습니다. 성시도 같아서 오브라더스라고 지금 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를 취소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석사 수료 중인 거죠. 아. 열심히 사네요. 네. 그래서 2015년 보궐선거에만 봐도 최종학력을 석사라고 썼는데 19대 총선부터 석사 중으로 수료를 했어요. 아. 그것은 사실이네요. 네. 주요 공학 중에 기후동행카드 완판이 있는데요. 이건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열심히 팔고 다니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량이 지금 다 떨어져서 빨리 더 들여오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경기도에서 못 써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안 사는데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유승민과 오세훈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의 인물 되겠습니다. 한국국민당 또 나오셨네요. 한국인데 여기. 서정민 38세 남자. 정책상담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조사해본 바 이게 그나마 가장 근사치입니다. 카투사로 육군병장 만기 전역. 그때 미군 육군에게 받은 표창이 평생 자랑입니다. 오 마이 갓. 학력을 미기제크 했어요. 2012년 19대 총선에 창조한국당으로 서울 성동 의뢰에 출마한 적이 있네요. 그때 자료를 보니 항공대,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학부 중퇴. 항공대에 나갔다 들어갔던 게 싫은가요? 왜 얘기 안 하지? 중퇴했으니까요. 서울 광양고조롭도 이때 자료에서 알아냈습니다. 한국 정치 세판 짜기라는 책을 21년에 냈어요. 출마하기 전에 내는 책 제목이죠. 여기서는 사회학자라고 하고 부산 출생이라고 하네요. 책은 의외로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챕터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두 망령이자 쌍둥이. 대깨문과 박사모. 양극단을 다 까면서 스스로를 현자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싶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진의 소리에서 후보를 인터뷰했는데요. 과거 성동 을 출마는 논란 많은 임종석을 잡거나 방해하려고 출마한 것이고 요즘은 국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근데 기사에 따르면 무소속입니다. 원래는 무소속이었구나. 인터뷰가 2월 22일 발행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한국 국민당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고민정을 잡으러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애티튜드가 있어요. 뭡니까? 지역 공약은 지방선거 몫이다. 오 좋아요. 국가적 공약만 발표한다. 그래 뭐래요? 법안 발의할 때 법안 숙려 기간을 두고 지역 평당원의 논의를 활성화합니다. 네. 법정 기간을 초구하거나 본회의 통과 실패 시에는 상임위 10분의 1을 감축합니다. 네? 이렇게만 말해서. 서바이버인 거잖아요. 그래서 돈인지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법안 통과 실패 페널티를 주겠다는 이상한 생각이죠. 오징어 게임인데요? 네. 인원을 줄이면 10번 실패하면 다 없어져요. 던전 같은 데 가면 계속 벽이 좁아지는 곳이 있어요. 다가오는 벽. 오징어 게임처럼. 천 개 가시가 있는 벽. 네. 이러면 한 회기만에 국회의원 100분의 1이 감축되겠는데요? 법안을 통과시켜만 벽이 넘치는 거예요. 어셈블리 배틀로요. 그럼 4년 지나면 3명만 살아있죠. 국회의장만 살아있고. 4년 후 국회의장 해야 돼요. 지선 제조장 및 국회의원 대폭 증폭. 이것도 뭔 소리야? 증폭은 뭐야? 왜냐면 감축시켜야 되니까. 모수를 늘려놓고. 아 그래야 몇 년 지나도 한 300명 좀 살아있을 테니까. 모수를 늘려놓고 10분의 1씩 계속 감축시키는 거죠. 증폭 짱이다. 야 제복을 판 커지겠다. 피지컬 100 대신에. 그렇습니다. 어셈블리 3000 뭐 이런 거죠. 대신에 세비와 보좌 진술을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묘하게 맥을 잡으면서 잡지 못하는 중앙국 의학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정치 혐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세요. 소 후보. 너는 그동안 통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자 법안 통과가 안된 대가를 치러라. 동대문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동대문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름이 동대문 구였습니다. 동대문 갑 지역구의 초대 챔피언을 손희상 선생은 저승만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는 민주당 구파였다가 빠르게 쿠레타 세력에게로 흡수되어 신한국당까지 요직을 거친 동대문 4선의 민관식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동대문 갑 최다선 의원입니다. 여기서만 3선을 한 비례포함 4선의 현 챔피언이 이번에 승리하면 민관식의 기록에 다다르게 됩니다.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안규 백. 62세 남자. 국회의원. 전북 고창군생. 고창초. 조선대 부속중.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동대학원. 무역학 석사수료. 본인 일병 소집해제. 장남 삼남 육군병장이었고요. 차남은 해군병장입니다. 재산은 69억 1천 8백만 원이에요. 증권이 10억 3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2033년 만기 브라질 국채가 80만 주인데. 80만 주? 그래서 브라질을 찾아봤어요. 브라질 국채. 브라질 경제 상황. 괜히 제가 불안해가지고. 국채꾼 우시지만 돼요. 브라질 대사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18대 총선에 비례 14번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19대부터 21대까지 4성 당선. 5선 도전 중입니다. 평화민주당 1기 공채 합격입니다. 자기가 원서 써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부 기자를 거쳐서 민주당의 내부살림을 맡았던 안방마님 같은 역할을 꽤 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sk계 즉 정세균계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게 제일 웃겨요. 세균계라는 얘기.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이번에 공관위원장까지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죠. 전략공천위원장이었죠. 그리고 칼질을 할 때마다 인터뷰를 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누가 면접 보고 누가 내보내는지 그거 되게 궁금해요. 당 지도부가 뽑죠. 내가 세부 이러지는 못할 거니까. 아 본인은 전략공천은 아니죠. 전략공천만 담당했습니다. 당직자 중에서 성골 당직자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포에 가면 사장 아니라 카운터 오래 지키는 그런 상무자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레옥 같은 데가 되게 오래된 상무임이 계셨었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레옥 그 아저씨가 상무원 주인이 아니고.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당 내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국회도 되게 많이 나가요. 본회의 94.01 국방위 96.04 이러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후배 의원들이. 진짜 이러면서 가야다. 벌써 절대 알 수 없어. 자연관위원 계속 있어. 칼 들고 왜 안 나와. 막 이럴 것 같아요. 출근도 막 한 30분 일찍 하고. 대표 발의는 67개 대안 반영팩이 18건 수정가결 4건 수정한 반영팩이 1건 원안가결 1건이 있는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자는 법이 있고요. 항공보안법에서 신분증 여건 확인 절차가 딱히 법에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아예 그냥 갖다 박자라는 법. 내용은 좀 설렁설렁합니다. 네. 이 정도예요. 네. 편안하게 일하고 계셨구만. 4선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성적입니다. 그도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건 확실히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친 룰락의 4선 의원을 만나보셨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김영우 57세 남자 정당인 경기 포천 출생 포천초 경희중 경희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석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 수료했습니다. 국정관리대학원이란 게 있네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만 시키면 되지. 철인 정치. 공직자들 승진하기 전에 아름을 쌓는 곳이죠.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런 거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논문까지는 다 안 쓰고. 특수대학원. 맞아요. 아예 이름을 그럼 좀 솔직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사교대학원. 사교대학원. 술 먹는 사교대학원. 그럼 절반이 이름을 사교를 집어넣어야 돼요. 학벌세탁대학원. 중학생 때에 동대문구로 유학을 왔대요. 본인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은 12억 2276만 원. YTN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다가 아이 귀국을 해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사설연구소인 국제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친위로 분류가 됩니다. 18대 총선 포천에서 첫 당선이 됐고 이후에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어요. 포천 연천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탄핵 때 바른정당에 참여했었고요. 서울 오니까 바른정당 거친 사람들이 대거 늘어났어요. 거의 과반 이상이 지금 다 그 루트입니다. 험지로 밀려난 거죠. 21대 총선에서는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선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불출마를 했어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석방 촉구에 참여를 해서 아직 친위인 것도 있고 그냥 공천 못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충성심은 별개다. 여러모로 국민의힘 주류와는 좀 부대끼는 소장파였어요. 2016년에는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국감을 당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정상 진행시켜가지고 국방위원장 감금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에서 보이콧했는데 국방위원장이 그냥 같은 당인데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못나오게 동료 의원들이 막 막고 너를 위해 막는 거야 막 이렇게 영화적인 대사를 하고 심지어 기사에는 그 앞에 김형 너를 위해 막는 거에요. 김형이라고 적어놨어요. 아 이 친구 감성 뭐지 생각했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할 때도 반대를 했어요. 주로 이제 정신나간 소리에는 반대를 하는군요. 또 다른 입장을 좀 찾아봤는데 국방 관련해가지고 현역 의원 최초로 병역세를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병역에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신 병역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 정도의 입장이었어요. 혹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입장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정도 얘기만 하더라고요.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는 안철수를 지지했어서요. 선대위원장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끌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 말로는 당에서 다른 지역 출마를 권했는데 동대문갑 출마를 고집을 했대요. 공약은 전통시장 통합개발 청소년복합문화시설 개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동대문구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대요. 저는 이건 필요한 문제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해야 하는. 동대문구 우산은 정말 낡았거든요. 동대문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는 옛날에 밀리오레가 있었는데. 아니 황학동으로 가서 헌옷을 골라야 될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돈 안 내고 놀 수 있는 데가 요새는 없어서. 다 마라탕 집 가잖아요. 아니 뭐 청계천도 있고 놀려면 잘 노는데. 그것도 달라요. 그런가 봐요. 항상 나 혼자긴 했어. 항상 외롭긴 했어 그래서. 그치입니까? 네. 네. 지난 대선 경선에 안철수, 최재형, 유승민 등을 지지했던 그쪽에 선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에 다 모였고요. 최재형 본인 포함. 다들 친구 같아요. 다들 손잡고 울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민정단계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경기 동부 선거구의 당선자들이 보통 합리적인 위치를 많이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서울로 왔습니다. 자 개혁신당 후보 제가 저 10살 때쯤에 사진관 앞에 가면 이런 사진 많았죠. 되게 버블 때 일본에서 찍은 사진 같지 않나요? 약간 디토미가 있네요. 머리스타일도 누구지 마치다 세이콘인가? 그 사람 머리스타일. 마치다 세이콘. 네. 마치다 세이콘 머리스타일이에요. 실제로 그 시절 사진입니다. 디토 뭐지? 영화 고스트 나우트 개봉하던 시절. 전형적인 차화연이라는 배우 머리입니다. 개혁신당. 맞아 차화연 머리. 사랑과 야망의. 나 언제 시작할 수 있지? 개혁신당 후보. 한승민. 62세 여자. 정당인이라지만 학자 유닛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 출생. 경희초. 영란 여중. 이화여고. 동덕여대 무역학과 졸업. 숙명여대 상학 석사. 나이가 느껴지죠? 상학. 경영학이죠. 경제학이기도 하고요. 세중대 경제학 박사. 교육자 집안 자재라고 하며 아버지가 창식의 명을 하지 않았음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왜 아버지. 아니 그때 아버지는 본인 의지로 뭘 할 수 없는 나이셨으니까. 태어났더니 자기 이름이 창식의 명이 돼있대요. 84년 미스코리아 서울 진. 근데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서울은 93년까지 진선미를 나누지 않고 공동 우승제였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진진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진이었다. 근데 본선에서는 수상 못했어요? 이거 잘못 기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관위에. 그렇죠. 그럼 공전자기록 불쇄기 일제죠? 아니 진진진이었겠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름 한꺼번에 썼어요. 하긴 근데 제 친구가 옛날에 먹골배 아가씨였거든요. 먹골배 아가씨 진이었어요 남양주에. 근데 졸업 그거 보니까 나중에 미스구리 진이라고는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공적기록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번이 세 번째 출마거든요. 매번 공보와 선관위에 같은 사진을 써요. 아 슬프다. 매번 리마스터링 될 뿐이에요. 2000년 16대 총선 한나라당으로 동대문갑 낙선. 그 후 뭐가 안 되었는지 2002년에 동대문갑 지구당이 사고지구당으로 분류되고 당사에서 눈물 시위를 합니다. 그건 지역위원장이 뭔가 사고를 쳤다는 얘기인데. 본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2004년 17대 총선 동대문갑 낙선. 그러면 지금은 20년 만에 컴백은 아니고요. 버려진 트위터 계정에서 2012년 새누리당에 궁천신청 넣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여길 두들렸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에도 이미 사진보다 너무 늙었어요. 당연하지. 그럼 이 사진은 최소 2, 30년 전 사진인 거잖아요. 미스코리아 서울 진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트위터 계정도 이 사진이고 근데 좌우가 바뀌어있네요. 와 근데 사람이 늙었어도 표정이 똑같다. 웃는 얼굴이 똑같네요. 사람이 그렇죠. 늙어도 알아볼 수 있죠. 같은 작가가 그리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알아볼 수 있죠. 미스코리아 훈련 특수교육처럼. 빡세게 하죠. 빡세죠. 그동안의 실제 직업은 동덕여대 세종대 등지에서 강사와 연구원으로 지낸 것입니다. 공부노동자군요. 90년대 이후 미스코리아가 관심 바깥이 된 것처럼 아무도 그의 공약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래 보이네요. 하지만 정가에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네. 2005년 무고 300만 원 누군가를 꼰지르셨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명예훼손과 선거법.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같은 날의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별건이에요. 야간 공동상회까지 합해갖고 벌금 700만 원인데요. 2004년 1년 후. 그러면 2004년 것에서 첫 번째 출마에서 뭔가가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야간에 공동으로 까고 깐다면 명예까지 훼손했어. 명예까지 훼손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라고 거짓말했어. 근데 되게 심각했나 보네요. 합해서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가 사고 지구당이 되고 나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한동안 피선거권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래서 2012년에서야 공천신청을 넣은 거죠. 8년 지나서. 갱스터 후보 보셨고요. 동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으로 가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음만 먹으면 유세차 타고 하루에 백바퀴를 돌아도 시간이 한참 남아있을 전국에서 가장 좁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왔습니다. 언론인들이 이 지역이 보수적인 편이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덜어 있던데 딱히 증거는 없습니다. 시장선거도 대통령선거도 스윙보트라고 보는 편이 맞겠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 지역 최강자 홍준표 전 의원의 개인기가 발군이었다고 해석하는 게 더 간편하겠습니다. 2012년 그 홍준표를 잡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헌정사의 드문 만화인 출신 재선의원 민병두 전 보험연수원장은 2020년 삼선 시기에 당시 36살에 민주당 청년위원장과 경선에서 맞붙어 패배하고 그가 지금 동대문 의뢰 챔피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40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순천생 순천중앙초 순천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연세대 정치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박수 본인 육군병장 만기고요 재산은 7억 2천입니다. 순천의 땅이 1억 2천 정도가 있네요. 2006년에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자원봉사자로 당원 활동을 시작했고요. 대학생 때였겠네요. 그거보다 더 전에 대학생 때 이미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을 지나서 2010년 서울시의회의원 민주당 비례 8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낙선을 했어요. 민주당 키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후보들이 좀 보이네요. 양당 다. 제일 오래된 팜 출신 선수입니다.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20년 있었어. 이러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올해 마흔이에요. 20대 국회의원 비례 24번으로 또 나왔지만 낙선을 해요. 21대는 동대문구 의뢰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당시 공천을 잡았을 때 더욱더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사안마다 청년에 관련한 그런 사안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앙기카쇼. 그 뭐지. 이제 끝이에요. 재선부터는 끝이라고 봐야 돼요. 재선되면. 본회의 출석률 95.81. 과기 정통이 88.71. 국회 운영이 62.59. 운영위에는 싫은 사람이 있나보다. 여성 가족에는 81.58. 거의 당대표급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초선치고는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형편없습니다. 네. 완전 형편없고요. 대표 발의는 95개, 대한반영패기 23건,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4건, 철회 2개, 패기 하나가 있는데 몇 건의 법들이 일본식 용어 고치자는 호롤러법, 기술발전으로 택시 합승 시스템이 가능해졌으니 합승 허가를 하자. 그리고 이중 어플 사용 허가와 같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법 정도가 있는데 자기의 홍보 게시판에는 당에서 이뤄낸 성과와 자기 성과를 굉장히 잘 뒤섞어놨습니다. 정치도 학습이잖아요. 누구한테 이 스타일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좋은 접수 주기가 좀 어려운 성적이에요. 여기까지입니까? 네. 옆에 사선 의원보다도 한참 뒤떨어진다는 건 놀랍습니다. 그리고 신선하지도 않고요. 법안 내용 자체가. 거의 지금 공천장을 따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모자란 수준 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걸 노예하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넥타이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거라도 해야죠. 코카스페니엘인가? 진짜 귀엽다. 네. 코칸데 흰색 코카도 흔치 않네요. 아무튼 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너무 옛날 스타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경진 57세 남자 변호사 전남 장성 출생 백운초 무진중 금호고 고려대 법대 4시 31회 본인 육군 중위 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과 없고요. 재산 18억 5,861만 원. 검사 출신입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일을 하다가 2007년에 어느 당이게요? 창조한국당이 입당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어요. 문국현? 네. 이번이 다섯 번째 국회의원 출마인데요. 줄곧 광주 북구갑에 출마했어요. 맞습니다. 이리 왔을까? 굉장히 다이내믹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한번 쭉 말해볼게요. 18대 무소속 낙. 잠깐 민주통합당에 발을 들였다가 탈당. 19대 다시 무소속 낙. 20대 국민의당. 오 당선.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를 했다가 또 탈당. 21대 무소속 낙. 이때 당선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입당하겠다고 했는데 낙선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복당 주장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았죠. 입담이 좀 좋은 편이어서 정치평론가로서 낙선하는 와중에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최순실 박군의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스타가 됐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스타가 되기 이전에 이미 종편에서 인지도를 상당히 많이 쌓았었고요. 네. 최순실이고요. 어떻게 해놨을까. 뭐랄까. 전형적인 호남 무소속 중에서도 탈당을 좀 더 쉽게 하는 스타일. 그렇죠. 왜냐하면 호남 무소속이려면 쭉 민주당이 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2년밖에 없었어요. 지금 국민의힘 온지도 2년밖에 안 됐고요. 본인 재능을 살려가지고 2021년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서 선본 상인 공보특보로 활동을 하면서 방송에 또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 주역이다. 엄청나게 홍보를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어요. 어쩌다 친윤이. 네. 어쩌다 친윤입니다. 언론인들이 봤을 때는 검찰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뭐랄까 염세주의에 빠지나요. 김경진 의원을 보면서. 무슨 커리어가 있었어도 검사는 다 그리로 가나 봐. 그러니까요. 검사들끼리 뭉치나 봐. 그리고 특히 대선 국면에서 이 방송 활동을 할 때 대통령 가정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해명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수도권 출마자가 됐잖아요. 반송하라. 네. 대통령에게 무려 진심어린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읍참 마속해라라고 제가 찾아보는 인터뷰마다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날 잘라라. 그러니까 말은 누구야. 말이 아니라 마속은. 마속은 누구야. 김유진이 아니지. 그리고 후원 회장으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왜 여기서 나오세요.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거기 왜 계세요. 약간 같은 유닛인가 봐요. 서로 되게 친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유닛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약으로는 서울시립대 의대 신설이 있고요. 주요 전철역 순환버스 노선 신설 뭐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렇게 왜 친하지 하는 사람들이 친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박지원 홍준표. 맞아요. 신나잖아요. 비슷해요. 둘이. 둘이 약간 너슬의 김영춘. 김영춘가 서경훈한테. 아 서영춘 선생. 그리고 서울에 오니까 후보 사진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서 빨간색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흰 잠바 입고 다니고. 아니요. 지금 다 캐주얼해요. 다 넥타이가 없어요. 지금 장경태 후보역에서 보듯이 민주당 후보들은 어떤 파란색 넥타이를 고르지? 이게 고민인데. 코카스파니엘 파란색 넥타이가 나왔는데. 그러네요. 광고 듣고 와서 중랑에서 다시 시작하죠. XSFM입니다. 노가 파이어! 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 경. 옹. 평상 네이처. 근데 확실히 건조에디터가 얘기한 것처럼 빨간색이 없네요. 네. 다들 어웨이 자켓을 입고 전투도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그래도 색을 맞추는데. 당연합니다. 채도가 사라졌어요. 중랑갑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갑. 면목 1, 2, 3, 4, 5, 7, 8동과 상봉 2동. 면목 많은 중랑구로 오았습니다. 청년 시절 삼선계연반대에 앞장섰던 판사 출신 인권변호사. 부천서 선고문 사건의 변호사인 이상수는 전두환 시절 이후 민변으로 확대되는 정의실천 법조인 회의를 만들기도 한 민주주의의 주요 공헌자입니다. 이 무게감을 바탕으로 88년 중랑갑 총선 데뷔전에서 승리한 이상수 변호사에게 패배한 민정당 후보는 인지도 최강의 배우. 한국의 리어왕 이순재 전 민자당 대변인. 칼을 갈았던 이순재 후보는 92년 리매치에서 승리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두 번 대결한 인연을 바탕으로 정계 은퇴 후에는 이상수 의원이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도 합니다. 와 그런 낭만도 있구나. 진짜 상남자다. 이런 사무라이 시기에 낭만이라니. 열린우리당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줬었어요. 진짜 낭만이네요. 이순재 배우가. 이 시기에 중랑구에서 결혼한 커플의 다 주례가 이순재. 아 진짜요? 정말 결혼사진에 한지껄로 하나 있을 정도로. 후원회장은 이런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김행 말고. 그러니까요. 깜짝이야. 공공연대 후반이 되자 본격적으로 SBS 출신 언론인들이 전개에 유입됩니다. 이윤성 전 의원 다음으로 전국적인 지도가 높았던 SBS 아나운서 유정현 전 의원은 08년 당선 후 12년에는 친박계의 공천에서 밀린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가 민주당 좋은 일만 해주었고 이후에도 TV조선에 자주 출연하며 이따금 이곳저곳 공천을 알아보았던 흔적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한나라당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데뷔했던 현 챔피언. 민주당 최전선의 탱커 중 하나로 중랑갑 내리 4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59세 여자 국회의원 경북 상주생 서울 중곡초 면목여중 해원여고 총학생회장입니다. 당시 고은이라고 부르던 고등학생 운동들이 상당히 기운이 퍼져나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 경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입니다. 이대 총학생회장. 동대학원 정책각 석사를 마쳤고 또 동대학원 동아시아 박수입니다.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전과가 있지요. 87년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인데 남자친구 만나러 갔다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지금 현 남편 그때는 남친.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했다는 게 아니죠. 둘 다 잡혀서. 586입니다. 재산은 28억 4천만 원. 2012년에 19대 첫 도전 당선 뒤에 지금까지도 3선 방어중이고요. 중랑구에서 54년째 가족 4대가 산다는데 실제 중랑구에 동네 정 씨와 신평신 씨 문주까지 있을 정도로 오래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지역입니다. 동네 정 씨 문중이 왜 중랑구에 있을까요. 거기 원래부터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하기사. 동대문 중랑구 민주단체협의 그러니까 민단협이라고 하죠. 이곳의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지역의 시민운동 그리고 과거의 운동권 동무모임이라 표현하는 쪽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것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유세단 활동도 하고요.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을 지냅니다. 참여정부 춘추관장까지 올라가죠. 일대는 김현희 여성 춘추관장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서영교 의원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당정의 스피커 역할을 맡았었고 어제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당대표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승률도 좋았었고 여러 가지로 충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2016년 총선 전에 친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혐의가 있고요. 휴학 중인 딸을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당 윤리위원회에 소환이 됐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지금 선거기록 보면 안 남아있거든요. 무죄 판결 받아서 다시 직을 유지해갖고 돌아왔습니다. 선거 이력이 심플 단정해진 거죠. 약간 집성촌 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성촌. 본회의 98.80, 기재의 94,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100, 대표발의 170개. 대안 반영팩이 85건, 수정가결 4건, 원안가결 2건, 수정안 반영팩이 2건, 철회 1건. 법의 퀄리티들은 다 괜찮은 편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보면 공무원 버전 구하라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사망이나 재해가 발생을 하면 받는 급여가 유족 순위자로 결정이 되잖아요. 부모면 두 명 이렇게 나눠받게 되는데 부양과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급여 전부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가 안 된다는 거였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에 온갖 민원서를 넣잖아요. 우리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를 하며 구비서류를 다시 안 내도 되게 하는 법. 아, 맞아. 옛날에는 주민센터에서 옆 창구 가서 그거 띄어오세요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면 되지 뭘 내가 갖다 띄어. 내가 낸대. 그래서 인터넷 다 돼 있고 하는데 이걸 왜 필요하냐면서 이런 법들. 현대화네요. 그런 현대화, 합리성을 높이는 법들 위반을 많이 했더라고요. 돈도 엄청 끌어오고 지역관리 잘하는데 이제 공약을 낼 게 너무 없나 봐요. 그래서 중남 그 공원에 출렁다리를 넣는다고 하네요. 구경을 하네요. 그동안 다 했다는 건가요? 네, 군수들한테서 많이 봤죠. 출렁다리. 제 기억으로는 국정감사에서도 늘 어느 정도 정쟁이든 정책이든 잘하는데 너무 큰 목소리와 막무가내의 태도로 많이 오히려 감점되는 경우가 있죠. 메시지는 맞는데. 농담도 잘 못하고. 항상 정색을 좀 하죠. 그런데 국감에서는 추경호 삼행시로 되게 웃겼어요. 본인은 진지했지만. 탱커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탱커들이 이렇게 입법노동 잘하는 사람이 드물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초선 장경태는 옆 동네 다선 의원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뭘 배운 건가? 가서 등짝 좀 맞아야 되겠어요? 네, 챔피언이었고요. 서영규 의원한테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진짜 아플 것 같아요. 또 하나, 선배들로부터 양비론을 배운 기자들이 친명계를 미워하게 된 코드 중에 하나도 이런 디테일들은 일단 돌아볼 생각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는 주로 데미지 딜러들이 들어가거든요. 본인도 최강의 데미지 딜러였던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그냥 정치가 싸우는 게 싫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에 묶여있는 기자들이 아무래도 지금의 당 지도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다 언론 탓입니다. 국민의힘! 김 3화 3파이어 61세 여사 플라워로 하실지 그랬어요. 아, 근데 플라워로는 파이어가 파이어는 셀 수 없잖아요. 더 재밌잖아요. 더 강한 후보 같잖아요. 세잖아요. 3파이어 아, 그렇군요. 삼하다 이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지라는 게 왔다 갔다 정신없으면 삼하다 삼하라 이러거든요. 충남 보령생입니다. 아, 그럼 이 말을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삼하다라는 거. 하지만 본인 이름이 그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대전여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동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중앙대 의회학 박사. 이건 그 국회에 할 때 그 의회의학. 의회학도 있구나. 그래서 저 처음에 약간 의대인가요? 이러고 봤었어요. 차시 27회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 공군 중위 정가 없고요. 재산이 144억 6483만 원인데 일단 본인은 충남, 고향에, 충북에도 있어요. 배우자는 전남에 땅이 많고요. 집은 서초구 같고 가족 전원이 삼진실업이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2400주씩 갖고 있어요. 정말 똑같지 않아서. 그리고 증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증형? 네. 그 삼진실험 몇 주 옆에 증형이라고 몇 만 주씩 있어요. 승형. 승형인지 증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크게 보니까 승형처럼 보이는데 모르겠네요. 진짜 24,000주가 있네요. 네. 이것도 골고루 있습니다. 뭐가 아주 많으십니다. 주식. 네. 아무튼 다른 주식도 많이 해요.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주식 많이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승형. 아 승형이 주식회사 이름이구나. 아 저 증형으로 책 계속 읽어가지고. 아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거였구나. 네. 그래서 이게 증여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회사 이름인지 생각도 못했군요. 감사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사랑 대한여성 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었고요. 세정치연합 상당에 참여를 하면서 전개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국민의당을 거쳤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 9번으로 당선이 됐고 바른미래당까지 함께 했지만 셀프 제명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었고요. 계속 경력을 살려서 바른미래당에서 여성의제를 담당을 했었어요. 임기 중에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을 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가늠추행제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미투응원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신고를 하기가 힘드니까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놓는 거구나. 인력성 범죄를 입양하려는 거죠. 이게 바른미래당에서도 처음으로 나온 관련 법안이었어가지고 화제였어요. 요새는 기후위기를 본인 분야로 두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멀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능총괄본부에 기후위기 극복 국민지원단장을 맡았었고요. 이후 국민의힘의 기후정책 싱크탱크라는 미래기후환경포럼을 창립을 하고 상임 대표를 맡았는데요. 활동이 전혀 안 보여요. 미기환포. 네. 좀 기사가 나올 법하잖아요. 근데 2022년 6월에 환경의 날 기념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서 이미자 의원도 오고 그랬어요. 그거 외에 기사가 전혀 없어요. 당에서 지원 제대로 안 해준다는 얘기겠네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나대지 말라고 했겠죠.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CF백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CF백 얘기하고 다닐 외곽조직으로 쓰고 싶어 했던 모양인데. 네. 그래서 기후위기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CF백이 욕을 하도 먹으니까 대통령도 접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같이 접힌 거겠죠. 이상입니다. 네. 접힌 후보 보셨습니다. 옛날에 국정감사할 때는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종로의 금태섭,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를 비롯해서 일찍 탈출한 친한계들이 있죠. 다수가 국민의힘에서 발견됩니다. 국민의힘 생태학 시간이었습니다. 중랑을로 가겠습니다. 서울 최고의 가성비 맛집이 모여있는 상봉동 망우동으로 왔습니다. 이건 저피셜. 21세기 이 지역 보수정당 승자는 단 한 명. 다음은 폭탄인데 네이버는 평정했다. 발언으로 자신이 이명박 정권 언론 탄압의 실무자임을 고백했던 신정아 스캔들 당시 신정아 씨에 대한 심각한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오늘날 보수 유튜브 최고의 인기 스타 주물성호 aka 진성호 전 조선일보 미디어팀장입니다. 강동갑의 유정현과 마찬가지로 공천 탈락을 받아들이지 못한 진성호 의원은 2012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역시 중랑갑과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내리 3선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정치적 발판 노릇을 해주고 사라집니다. 공천 논란부 풍지대 중랑입니다. 4선 도전 챔피언 만나보시겠습니다. 박홍근. 박홍근 이불세트가 유명해서 같이 걸려요. 그래요? 되게 유명합니다. 고급 이불세트. 전 늘 빨간 당근이 생각나요. 54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고흥생 순천 효천국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경희대 대학원 행석 물리대 학생회장이었어요. 박홍근 이불 위메프에서 82% 세일. 박홍근 의원이 만든 게 아닙니다. 91년과 94년에 민주화 관련 정가 두 건이 있고요. 병역은 수형으로 인한 전시 근로역입니다. 재산은 5억 9천만 원. 어머니 앞으로 고흥의 땅이 좀 있네요. 2007년에 정동영, 손학규, 유시민, 한명숙, 이해찬계까지 이합지산된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박홍근 의원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포지션이었느냐 하면 시민운동계였던 미래창조연대 소속이었습니다. 무려 그때는 청년목시였죠. 그렇게 활동이 시작됐고 이제는 50대 중반. 그렇게 민주당 당명변천에 몸을 맡기고 중남천처럼 흘러들어왔어요. 중남천처럼. 해파리예요? 중남천이 저 어렸을 때 진짜 더러웠거든요. 지금은 뭐. 지금은 산책하기 너무 좋죠. 네. 박광훈을 누르고 원내대표를 맡으면서까지 마이크까지 많이 뺏어서 딱 잡았어요. 박광오프. 글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정당 추진단장을 맡아서 명실상부 당내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이번이 4선 도전입니다. 본회의 99.40 외교통일이 93.35. 본회의 한 번 결석 날인데 이 날이 왜 그랬을까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결석한 날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날이었고 민주당이 보이콧하자고 벤치클리어링인데. 그래서 그날 하루 빠진 거군요. 학교 다닐 때 이런 난 진짜 빠지기 싫은데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맹효과 기억을 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본회의 100인데요. 그렇죠. 이 기록 깬 거를 스스로 되게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표 발의가 88개, 대안 반영 폐기 35건, 수정 가결 3개, 수정안 반영 폐기 2건, 원안 가결 1건, 폐기 철회 각 1건이 있어요. 택배 사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해서 이륜 자동차도 새로운 운손 수단으로 등장하지 않았느냐. 이를 지원하고 육성을 하자라는 그런 법이고요. 택배 소화물 배송 대행. 이걸 퀵이라고 해야 되겠죠? 퀵이죠. 이거 서비스도 법 안쪽으로 가져와서 그래야지 규제도 생기고 안전도 생기고 활성화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 맞아. 퀵이 법 안쪽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었고요. 계류 중인 법 중에 하나에서 가축의 정의에서 아예 개를 빼서 개 도축을 막자라는 동물보업도 있고 이러면 아마 축산업계에도 더 나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학교 열심히 가서 안 졸고 필기도 잘하고 그러면 공부 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그래서 사교육은 안 받았고요. 딱 그 느낌입니다. 자녀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군요. 되게 잘했는데 갑자기 재수가 없어지네요. 중랑의 두 챔피언 모두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서로 경쟁하죠. 옛날에 원래 중랑과 동대문구였는데. 맞아요.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승환 41세 남자 정당인 중랑구 출생이고요. 면목초 장안중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그리고 독학사 행정학 합격입니다. 지금은 한양대 정외과 석사 수료 중인 것 같아요.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정가 없음 재산은 2억 6,582만 원. 국민의힘에서 보기 힘든 숫자입니다. 단촐하네요. 고등학생 때 억울하게 구치소에 붙잡힌 적이 있대요. 동네에서 학교 선배들이 싸우다가 사망자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연루가 됐다고 오해를 받은 거예요. 거기를 한번 지나갔다가. 이걸 계기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수에 이문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그런 말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나 막 옥골을 치르고. 전두환이 때려잡고. 민주화 수사 앞에서. 술 먹고 싸우는데 껴가지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제가 왜 넣었겠어요. 별로 종목 없을 거겠죠. 그렇죠. 국회 입법 보조원과 보좌관을 거쳤고요. 최연소 보좌가 기록을 갖고 있대요. 보좌관 경력이 10년인데 그중 8년을 정병국 의원실에서 일했고요. 정병국.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바른정당 창당과 청년정치학국교 기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도 갈 수 있죠. 서울 후보들 다 바른정당 갔다가. 지금 벌칙으로 서울 온 거라니까. 아닌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워요. 바른정당의 팜을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이 다 그런 게 그때 찍은 사진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디에는 윤석열 캠프에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 비서실 기획팀 부팀장을 맡았고요. 인수위를 거쳐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에 지냈어요. 나름 친윤 세탁이 됐죠. 네. 강동 의뢰 이재영 후보와 도봉갑의 김재섭 후보와 함께 동부벨트 3인반으로 묶여요. 지금. 이게 그 지역구 출신의 청년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모임이거든요. 셋이 같이 책도 냈어요. 제목이 이기적 정치이더라고요. 이기적 유전자의 패러디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부제가 86 운동권이 빼앗아간 서울의 봄이거든요. 이것도 뭔 소리예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되게 요즘에 그 청년 보수를 잘 요약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내건 개혁이 실패한 것은 시민의 현실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시민의 욕망을 대변하는 이기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박이 내세우던 그거네요. 실용주의. 실용주의. 이걸 위해서 운동권의 집단 정치를 청산하고 개인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셋이 같이 책을 냈지만. 이게 되게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청년 보수의 실용 합리 조류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척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하여 대통령실은 개인적인 놈들 서울가 해서 주로 서울로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낸 1호 공약은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무 마일리지제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있고요. 2호 공약은 월정액으로 체육시설이랑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하는 무슨 패스 제도래요. 이런 게 길어서 그냥 패스라고 했어요. 좀 스타트업 같은 공약이죠.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들이 다 정치를 스타트업처럼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만 얘기하는 그거 있죠. 왜 자꾸 국비 갖다가 프랜차이즈에 떠안기려고 하죠? 그 느낌 들어요. 좋아요. 여긴 오세훈의 서울이에요. 성북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갑 08년 18대 총선은 22년 8회 지방선거와 성격이 똑 닮았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러진 전국선거였고 유권자들은 마음 편하게 보수의 표를 줬습니다. 친익의 일원하에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은 것을 포함 친방연대와 자유선진단까지 보수의 적의 185석. 이런 승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즘 자주 얘기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한다는 게 독특해요. 그러네요. 180석 민주당이 처음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민주당은 180석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처음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 185석 때 날치기하고 국회문 부수고 한 게 다 있대잖아요. 총편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 나온 거고. 맞습니다. 내부 싸움을 전혀 단속하지 못한 손학규 대표체제의 민주당은 81석에 그쳤죠. 그때의 흔적을 가장 진하게 보여주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의 08년 여야 성적표는 40대 7대 1. 창조한국당 문국편 대표를 제외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7석. 당대표도 종로에서 졌죠. 국민의힘이 험진이 뭐니 하는 성국구도 한나라당이 쓸어 담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17대 열린우리당의 탄돌이 당선자들 일부와 마찬가지로 18대 명박돌이 당선자들도 퀄리티 이슈가 있었다는 건데 서울의 국회의원들은 당초에 의정도 눈에 띄지 않고 대야수비 국면에서도 특별한 공이 없는 캐릭터 없는 인물들이 많았더랬습니다. 08년 성북갑의 당선자 정태근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방금 꽂힌 신인에게 패하며 사라졌고 그를 잡은 재선의 원조 친명 유승희 의원은 21대를 앞두고 성북구청장에게 밀립니다. 지금은 새로운 미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선의 성북구청장 초선의 성북갑 챔피언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맥스웰 유명한 데 있어요. 맥심도 있고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요리 잡지 같은 게 좀 하나 있습니다. 고려대 정외과 박사 본인 수핵탈출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장남은 신안군 비금면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데 드디어 지금 지역에 보건소가 빵구 나서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의 문제가 생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은 9억 7천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이었어요. 서총년 집행위원장이죠. 57세쯤 되니까 한총년 서총년이 나오네. 그 전에 전대협이었으니까요. 학생회운동을 하다가 백기한 선거운동 100선본에 있었다고 하네요. 1995년에 성북구청장 비서실에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서 5대 지선 성북구청장의 도전에 당선 재선까지 냅다 성공합니다. 성북구청장 당시 학교급식 조례를 따로 성북공원 만들고요. 사회적경제창업센터 도시재생 등등등 구정에 자기 색깔을 굉장히 잘 발랐고 박원순 키즈였던 느낌도 좀 있고요. 많이들 배우러 많이 갔어요. 성북구에 가서. 자신을 노무현이 만든 구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드업을 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9%로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재선 도전 중이네요. 본회의 96.41 엑스포 유치 안될 것 같은데 78.57. 다 알고 있었군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아 넌 당신들은 알고 있었구나. 한 반쯤 나가보면 분위기 파악되는 것 같아요. 법사위 92.86 정치개혁특위 91.30. 그러니까 출석률이 안 떨어지네. 여기만 안 나간 거죠. 대표발위 88개 대한반영 24개 수정가결 3건. 지금 제한외국인들에게 20개의 언어로 민원 상담을 해주잖아요. 이 역할을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합니다. 이 센터를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있고요. 좋네요. 지금 온갖 후보가 내걸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거. 아예 모자보건법을 지난 가을에 발의를 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 나올 때마다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오히려 점점점 줄어들면서 유치원 가기 더 어려워졌거든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후조리원비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경쟁이 세지고. 그래서 이 법이 다시 필요한가 보면서 천만 원이더라고요. 이 주일에. 와. 이 주예요? 이삼주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체로 입법활동 낭비가 없어요. 호롤러도 안 하고 그렇다는 거죠. 금면 성실 줄기차게 국회 생활을 해나간 듯합니다.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성북구의 이슈가 재개발, 재건축이죠. 특히 정릉일 때는 굉장히 오래된 서울의 예전의 완전 구도심이잖아요. 아 변둘이죠. 네. 그래서 재개발하는 것까지는 모든 후보가 공통 공약인데 거기서 갈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을 어디다 잠깐 옮겨놓고 다시 복귀시킬 거냐. 이주 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강남 2구를 빼면 60% 받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회찬 의원쯤 되는 사람이면 그 정도 받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어렵죠. 중앙정치에서는 오세훈 스나이퍼로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종철. 51세 남자. 대학 강사입니다. 직업이. 경북 성주 출생. 대구 서도초 감삼중 개성고 고려대 정외과 학석박. 96년에 폭처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는데요. 연세대 사퇴를 주도해서예요. 한 청년이었군요. 한 청년인 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아까 김영배 후보가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이었잖아요. 여기는 총학생회장이었어요. 더 컸네요. 배 아프겠죠. 저격을 했네요. 그래서 수영으로 전시 근로역 했고요. 재산은 9억 3947만 원. 고향인 경북 성주에 답답답답답답이 있고요. 엄청 많아요. 완전 서학개미입니다. 증권이 3억인데요. 3억이나 있어요? 네. 알파벳이 엄청 많아요. 우와. 공구리 질 거야. 답보 너무 많네. 네. 증권이 제일 깁니다. 5.18을 알고 나서 주사파 운동권이 되었대요. 대학에 가서 원래 고시를 그냥 얌전히 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거기에 왜 계세요?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을 갔다가 나와서 탈북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주사파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북한 인권 활동가가 됐습니다. 갑자기 하태경? 네. 하태하태 유닛이에요. 이후에 보수 청년 단체인 스토리K라는 곳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웹진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발탁이 돼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에 임명이 됩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에 참전을 했죠. 그러면서 뉴라이트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굳혔고요. 통증당 해산심판에서는 헌재 증언까지 나서가지고 주사파의 실체를 알렸다고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하태하태 유닛이지만 하태경계는 아니고요. 유승민계입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이게 놀라웠어요.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이 처음으로 지원사격을 하려고 움직인 후보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대변인을 거쳤어요. 거의 역대 최장 대변인이었대요.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강석 가베에 나갔었지만 컷오프가 됐고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서 바른정당을 쭉 거쳐서 있다가 미래통합당에 가서 동대문의 경선에 참여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동네로 왔습니다. 슬로건은 몇 년째 종쳐라, 변화의 종을 쳐라입니다. 종쳐라! 물론 왜 떨어지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 돌면서 느끼는 건데 이 레주매만 봐도 서울이 그 몇 년 사이에 험지는 험지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굉장히 악의적이고 좀 모욕적인 슬로건이네요. 이런 레주매를 가진다라면. 그렇죠. 이번에는 학생... 박종철 열사를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맞아요. 학생운동하던 때의 마음으로 운동권 청산에 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통 뿌락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뿌락치. 전향선언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독립운동하던 때의 마음으로 친일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30, 40년대의 지식인들은 그랬겠죠. 다른 마음으로 청산하면 안 될까? 그냥... 꼭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이 자기를 셀프 주사파라고 꼭 얘기하죠. 주사파라는 말은 사실 외부에서 이름 짓는 말이잖아요. 전향유닛이 또 이번에 서울에 많습니다. 유동수 씨가 자기 친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분의 아픈 부분을 발견했네요. 니콜라 28,520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들어가셨느냐에 따라서 최대 10억도 잃으셨겠습니다. 그게 뭐 있나 보죠. 니콜라라는. 아, 네. 수소차 그 셨죠. 희대의 사기사건. 아, 지난번 선거에서의 그게 없어가지고 본선을 진출 안 했어가지고 재산 비교를 못하는 게 되게 아쉽네요. 원래는 아주 부자였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전직 챔피언도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유승희, 63세 여자, 서울생, 덕수초, 성정여중, 이일여고, 이화여대 기독교학, 학석사, 한양대 행석박, 김대중재단 고문, 포용사회연구소 이사장. 재산 10억 약간 안되는데 서대문 성북에 아파트가 각각 있고 용산에 연립주택이 있고 집은 따로 전세를 얻은 전형적인 다주택자. 좋아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하다가 95년 1회 지선 무소속으로 철산동에서 광명시 의원 당선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98년엔 민주당 당직도 수행했네요. 곧이어 16, 17대 비례를 두 번이나 받아서 17대에 당선됩니다. 17대는 열린우리당. 네, 당직자 비례. 성북갑을 지역구로 삼고서 18대는 소학교 전략공천을 일단 받아들였어요. 19대에 재선하고요, 20대에 삼선. 비문 친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도 있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이번에도 후보로 나온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에게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반발을 했죠. 돌아온 건 당원권 정지 1년. 그렇죠. 왜냐하면 반발을 그분이 그때 좀 심하게 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준하는 마음. 이게 정말 그분 그때 영상 찾아보면은 뱀만 안 풀었지. 맞아요, 진짜. 풀질로 갔더라고요. 경선 반발 세트가 있잖아요. 뱀, 도끼, 낫. 피발류, 씬낫. 이런 것만 안 나왔지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하지만 포용사회 연구소 이사장인데요. 나를 포용해 주지 않는다면. 포용하게 만들어주겠어. 포용이 내 말이용인가? 다 용강로로 포용하는 거지.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성북갑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랑 핸드폰 번호가 되게 비슷한가 봐요. 근데 수기로 쓰면 제 핸드폰 번호처럼 보이나 봐요. 1이랑 7이랑 헷갈리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그분을 찾는 전화가 자꾸 저한테 걸려오고 물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유승희 의원실이었거든요. 유승희 의원 캠프에서. 이때 문자 엄청 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부적격 심사를 받으니까요. 이재명이 배신했다고 외치며 새로운 미래로 갔습니다. 아니 비문 친명에서 비문 비명. 비문 반명? 비명만 남기고. 어이 그래가 졌어. 기억해야 할 업적 하나가 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정부가 사실상 미군의 위안부 역할을 하게 된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한 기록을 여가부에게 제시했습니다. 아 그거 큰 사건이었죠. 몽키하우스. 심지어 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제한 기지촌 정화 대책을 국가기록원에서 빼와서 공개한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 피해자분들이. 그 기록 덕분에. 이번에 저출생 문제 대책을 공약으로 말할 때 임금 차별과 재취업 문턱 얘기를 꺼내요. 자기가 말하는 이슈의 맥은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툴이 있긴 있는 인재였는데 앞으로는 민주당이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으로 올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포용만 하면 괜찮은 유닛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문자들을 받으면서 마음이 되게 복잡해지곤 했어요. 포용을 위해 모두를 녹이나보다.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다. 성북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살포 사건과 23년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탄압의 공통점은? 08년 성북을에서 당선된 김효재 전 조선일보문화부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박희태 의장에게서 국회의원에게로 돈봉투를 직접 옮기는 일을 했던 김효재 의원은 15년 후 윤석열 정권이 한상영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되어 자리를 채우고 KBS, EBS, 박문진의 이사들을 마구 해임하기 시작했죠. 돈봉투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챔피언 김효재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으로 돌아와 성북을에 출마했지만 이후 박원순계의 유력주자로 떠오른 기동민 의원에 밀려 삭제됩니다. 재선의 현 챔프 기동민 의원 이번에 컷오프 2010년대 민변의 대표이사가 새로 들어왔군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69세 남자 변호사 서울 신당동생이고요. 한영고 서울대법학과 고려대법학 85년 민주화운동 정가로 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 정가가 있습니다. 병역은 82년 2급 현역 입영 대상이었는데요. 86년에 보충력 및 소집 면제라고 하니까 수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장남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요. 재산은 35억 1천만 원입니다. 인재영입 10호님이세요. 학생운동을 거쳐서 바로 현장을 갔대요. 그중에서도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노동운동을 맹렬하게 한 편이에요. 그러다가 사법시험 29회에 합격을 해요. 공익소송과 운동권 변호를 많이 해준 위민이라는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표 변호사죠. 1999년에 다시 인천으로 가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초동에 있는 조그만한 데인데 거기만 맞는 사건들이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죠. 약간 이끼 같은 일이시네요.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에 광풍이 불었던 때였잖아요. 외환군용이기 때문에. 이때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다고 후보 본인은 얘기하고요. 참여연대와 민변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국가인권위원회 세트. 이 3종 세트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공익소송 중에서 야간 집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직장인들은 언제 데모하느냐. 이 소송을 끌고 가서 심지어 위험 판정을 받아낸 그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원장들이. 맞나요? 그치. 사실 우리도 못하잖아. 우리도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후 행보를 넓혀서 법무부나 공정위 중소기업 중앙회 납품대금 재값받기 위원회 등 주목받을 만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관적이고 화려하네요. 이번에 민변에 발 걸치고 간판 삼았다가 날아간 후보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는 변호사 하면 한 번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민변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비판이 많은 시점에 명예를 지킨 후보입니다. 아니 국회 밖에서 이미 입법활동을 한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안에서 업계에서 보면 민변을 이야기하면 2010년대 이후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입니다. 소송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공약도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여기 있는 대세 노동자들이 추상성이 높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이런 과정이 추상성이 높은 거죠. 경제민주화 얘기한 다음에 그럼 당신의 경제민주화가 모여월할 때 가맹 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플랫폼 입점 업주 단체 타하도급 중 타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 업주 권익 높이기. 그들에게 노동조합처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줘서 하부 조직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위상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뿌리를 단단히 두고 큰 얘기를 하는 거죠. 입점 업주 단체는 있는데 플랫폼 본사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단체의 대표성을. 그걸 아예 법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하고 파리바게트 상황에서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노동탄압이 일상화될 수 있는 데에는 점주가 힘이 없는 것. 점주가 함부로 개길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약한 고리라는 거죠.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메시지를 내보냈을 때는 저희 방송을 주목해 주시면 좋은 게 그 사람이 삶 전체로 그 추상성을 증명해야 돼요. 김남근 후보는 그 의미로 계속해서 러브콜이 있었고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평생 정치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하도급 입점 업주나 하도급 기업 단체뿐만이 아니고 노동자 쪽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걸 해야 노동운동이 효과적이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다고 했던 건 김남근을 대체 무슨 말을 해서 꼬셔왔을까. 그동안 안 넘어왔으면 안 넘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자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이상규 48세 남자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 교수 서울 출생 돈 얘기나 하죠.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좋아 행복해. 넘어가자는 건 아닌데 돈 밖에 안 보여요. 저는 지금. 송천초 설아벌중 동선고 거래대 국문과 한성대 경영학 석사 동국대 외식 경영학 박사 육금병장 만기 전과 없음 현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인데요. 귀여운 게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직함과 재산이 너무 안 어울려요. 재산이 459억 178만 원입니다. 이 중에 4분의 3이 건물이고요. 주식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일 비상장 주식이 많은데요. 그게 꿈꾸는 이상이라는 데랑 평창동 부각정이라는 곳이에요. 이건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이 아니고 한국청년임대인협회 회장 아니에요? 내 주택을 임대받아라. 그것도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요. 채무가 그리고 246억인데 대출이 반이고 임대보증금 반 정도네요. 그리고 제가 청년임대주택에 사는데 니신지 모르는데. 모든 게 다 이제 제가 빌드업을 나름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다 급하셔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단 부자가 됐을까요? 성북구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냉면집을 물려받아서. 냉면 유닛. 프랜차이즈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들이 다 이거랑 관련된 외식업체들이에요. 갈비명가 이상부각정 이상보쌈의 백숙 이상의 날개라는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민 여러분들 아시는지. 2014년 기사를 보니까 연매출이 150억이었대요. 엄청 번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강의도 이런 외식경영 관련된 겁니다. 이번 청소년에서 국민인재로 영입이 됐고 본인 홍보물에도 그렇고 제일 내세우는 경력이 아까 그 수상한 임대주택협회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협회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리고 총선 출마 전에 이 협회가 뭘 했다는 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새로 생겼군요. 네 그래서 출마용 급조부캐라는 게 저의 일단 판단이고요. 페이퍼 캐릭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대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본캐가 사장님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격차 확대를 중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후보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느껴지는 게 이거 완전 노동벌시스 사장님 대결인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전혀 그걸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무슨 청년 정치인인 것처럼 데리고 왔는데 이미 48세고요 일단. 그리고 자수성가도 아니고 물려받은. 물론 키운 걸 되게 크게 키우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종재수는 튼튼한 걸 줬는데. 책도 냈어요. 식당 부자들이라고. 떼놓고 부자입니다. 부자네요. 격차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청년과 이상규 후보의 격차보다 이상규 후보와 제프 베조스의 격차가 훨씬 작아 보인다는 표현이고요. 인대주택 협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청년들의 주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말을 한마디 뒤에 써놨는데 그게 뭔지 전혀 증명이 안 돼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연락주세요. 당신의 주택 임대가를 낮췄습니까? 광고 듣고 와서 강북의 스타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요가 레인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서울 시간입니다. 강북갑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도봉구에서도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만 따로 떼어낸 강북구 강북구가 생겨난 이후 강북갑은 민정단계가 딱 두 번 이겼는데 승자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 친이게 인사 정양석 그와 일진일퇴했던 전대협 2기 의장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이 지역 최다선 의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표 8-6 정양석을 경선해서 잡았던 현 챔피언의 3선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53세 남자 국회의원 서울출생 용두초 대광중 대광구 경희대사학과 동대학원 행석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2급 현역 입영 대상이에요. 어디가? 빨리 같이 운동해. 깜짝 놀랐어. 나한테는 줄. 재산은 14억 채권이 1천인데 채무도 1천이더라고요. 똔또이에요. 한국청년연합 KYC 사무처장입니다. 코리아 유스 클럽인가 보네. 그럴걸요. 그런데 여기 KYC가 지역 기반의 청년시민운동 단체인데요. YMCA보다는 좀 왼쪽에 있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통일 문제도 관심 있고 적당할 때 촛불도 잘 들고 그런 조직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터라고 해야 되나 인큐베이팅을 많이 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시민운동 유닛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에 민주당이 입당을 해서 20대 낙선했고 21대는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었고요.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후보의 비서실장도 맡았었고요. 당의 반경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후보입니다. 당대표 습격사건 때 바로 옆에 있었죠. 손수건 대준 사람이 바로 이 후보입니다. 본 기억나는 것 같아요. 출석률 볼게요. 본회의 95.81 행환이 85.51 대표 발의는 43개 대한반영패기 17건 수정가결 3건 교통약자 이동편이 증진법이 있는데요. 현행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 차원만 하게끔 될 때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중요해집니다. 장애인 택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못 넘어가죠. 갈아파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도경계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범위를 확대를 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게 되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택시비를 아예 의무 지급하는 법입니다. 이게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은 연립주택이나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을 위반했고요. 이게 아마 이 지역에서는 좀 필요할 겁니다. 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여력도 없고. 안 맞는 지대도 있고. 그렇죠. 이런 활동을 해왔고요. 지역 공약들은 너무 많아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다 젊어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상범 45세 남자 판사 출신 변호사고요. 서울 출생 인수초 인수중 대일외고 서울대법대 학석. 4043회 연수환 34기. 육군 대위 만기 전과 없고요. 재산은 14억 2262만 원입니다. 둘이 재산이 비슷비슷합니다. 집은 강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 더 많군요. 이번에 영입 인재로 들어왔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어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판결이 상식과 괴리돼서 나오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 출마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을 고려한 양형 판단이 너무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판결하다 보니까 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법만 들러왔다. 그렇습니다. 입법 공약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 양형 의견서 도입을 하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아까 그 문제의식에서 나온 얘기죠. 그리고 독립운동가 전종관의 손자래요. 어떻게 공천을 얻었죠?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럼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야, 훌륭한 기잔데. 대답은 판결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기 존중을 하지만 정부가 안을 내놓기 전에 피해자 유족과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공천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빠져나갔다. 판사 승진제도 폐지에 반대를 하고요. 판사 수도 훨씬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입장이어서 좀 그때 기자도 그렇고 민주당과 코드가 맞는 게 아닌가. 그냥 공법운동에도 계속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상인데 왜 민주당으로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판사 출신이 지금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 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민주당이 안 갔답니다. 사법 리스크는 뭐. 판사랑 연줄이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 민주당에 피해를 줄 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는 거잖아. 그럼 이 당황 지지자네. 마음속으로. 샤이 의자명. 민주당 후보가 둘이야. 아무도 내놔.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면 당선되어도 사실상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속은. 그러면 뭐 탈당한 적은 없지만 복당이 공약인 겁니다. 마음의 정당. 마음의 정당. 겉은 빨갛고 안은 파라면 뭐지 그게? 조스바 아닌데. 조스바 후보. 조스반데. 조스바가 요새 역조스바가 나오고. 역조스바가 있어. 역조스바 후보. 아니 수박맛밥도 그 파란 부분이 맛있어가지고. 역수박맛바 있죠. 역수박맛바 있거든요. 맞아요. 역조스바바. 아니 근데 그 윤지경 의원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 조심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동안. 무슨 말하면 윤지경 의원이 비판하고. 그죠. 근데 한 분을 더 데려다 놓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게.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이념들이 편가르기가 너무 질린다. 실용정치하자. 이런 얘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정훈 스타일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정훈 의원처럼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는 뒤집어지는 수박. 프로필 사진이 꼭 법복 입은 느낌이네요. 프로버. 후보자 사진이에요. 몰라. 네. 자. 강북을입니다. 동교동계의 주요 가신. 남을 비판할 때 그렇게 찰져서 미스터 쓴소리라 불리웠던 칠선의 대선주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여 이후로 나락테크를 탔던 공사년 세천년민주당 대표 조순영 의원은 지금의 현역 박용진 의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강북을 해서 재선을 했죠. 민주당의 본선 후보는 사상 가장 많이 바뀌었고 여당 후보는 사람들이 잘 모르며 새로운 미래 후보는 누구나 다 알지만 여기 와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 민수 55세 남자 전북 익산생 남성고 서광대 신방과 본인 근시로 인한 5급 전시 근로여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10억 3천 조수진 후보 사퇴 후 긴급 투입됐어요. 국민일보 논설위원 및 온갖 부장을 다 맡았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입당을 합니다. 언론인 유닛이네요. 2019년 국회 대변인을 거쳐서 박병석 국회의장 공보수석이고 1급 수석이래요. 당의 대변인이자 당 대표 공보수석을 맡았습니다. 원회 대변이라고 하죠. 현 더불어민주당 원회대변인 국민일보 2사 초기에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경찰서에서 뻗치기하고 기사 받아오는 그런 단신 기사들을 한참 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지기로 들어가면서 2016년 4월 15일에 총선이 끝나고 한민수 후보가 국민일보에 쓴 논설을 제가 그냥 잠깐 읽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배지의 특권. 사실 우리가 아는 특권 중에서 딱히 특권이라고 비판하기 모한 것들도 많다. 헌법 개정안 제출권, 탄핵소추 발의권, 법률 재개정안 발의권, 국가예산심의권 등은 의원의 의무다. 차량 유지비와 유리비는 물론 사급 보좌관 2명 그리고 중략할게요. 월급을 국가에서 주지만 이 역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 국민들이 방탄 국회를 떠올리며 분노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비리의 연루가 된 경우가 아니면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문제는 이런 특권과 특혜를 받은 만큼 금배지들이 이를 해왔느냐는 데 있다. 앞서 새내기 후보들이 폭로한 것처럼 그간 국회의원들은 갑질을 하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며 본분을 망각했다.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세비 도둑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한다. 이 논설이 반면 교사가 될지 부메랑이 될지는 스스로가 알겠지요? 그나마 그 정도 시각을 유지하는 일도 언론인으로 수십지 않습니다. 잘 쓰더라고요. 논설은. 국민일보에서 민주당이 오는 케이스도 있군요. 그러게요. 저는 지금 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기사는 많이 썼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진웅 47세 남자 정당인 강북구 출생 송천초 신일중 대일외고 서울대 정치학과 육군병장 만기 정가없음 재산은 1억 4,356만 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요.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도 일하면서 본인 말로는 전국 17개 시도의 공약들을 수립하는 데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인수위에서는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어요. 2022년 지선에서 강북구 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컷오프가 됐고 이번 총선에서는 원래 강북갑을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전상범 후보가 전략공천이 되면서 밀려서 우선주전이 됐습니다. 낙후주거 지역 개발이나 교통개선 중심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고 이게 다 민주당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지지받은 결과다 외치고 있습니다. 강북을은 정말 국민의힘 후보에게 갈 관심이 다 민주당 공천에 몰려서요. 그럴 수밖에요. 이 후보가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본인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실제로 발언을 많이 안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관심이 더 없습니다. 네거티브를 하려고 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쫙 원고로 써요. 내일 발표해야지 박수저였어요. 그거를 한 두 번 겪으면 짜증이 될 거예요. 워낙에 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어서 해도 보도를 안 해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열흘 동안 정봉주만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눈물을 삼키고 다시 공부했는데. 낙곤수 몇 년치 다 듣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슬픈 건 새로운 미래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선이거든요. 육선이거든요. 사실 제일 익숙해.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이석현. 73세 남자. 전북 익산생. 남성고 서울대법대 고대 경제학 석사. 육군 상병 만기. 역대 제가 다른 후보 중 최고 거물입니다. 네. 육선의 국회 부의장. 네. 98년 평화민주당으로 13대 총선 낙선과 2000년 낙선 외엔 전부 당선에서 14, 15, 18, 19, 20대 국회의원. 전부 민주당 안양을 안양 동안갑에서 주로 심재철을 상대하다가 어서와 민주당 밖 안양 밖은 처음이지. 12억 재산의 세부를 보면 지금도 상가주택의 안양이 있습니다. 네. 민주화 운동하면 결혼한다는 손희상 이론의 발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미혼 최고령 의원, 미혼 최다선 의원, 최초의 미혼 국회 부의장. 모쏠은 아니고요. 여자친구는 몇 번 있었고 선두 몇 번 봤대요. 그래서 수조 물을 마셨지만 공천은 못 받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둘 다 미혼. 민주화 추진 협의에 민추협을 만든 오픈맨버고 DJ가 정치 입문시킨 인재라서 동교동기로 흘러가는 게 맞았겠지만 본인은 명확한 개파 없이 당직도 별로 못 받고 아웃사이더로 돌면서 지역구 관리만 한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개파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말리던 중립자 역할이었고 그런 진정과 힐링 능력을 발휘한 것이 2016년의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의장직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 타이르고 말리고 호통치면서 야당 의원들이 쉴 타이밍을 벌어주어 힐러리가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은 민병덕 의원에게 경선 탈락했지만 은퇴는 하지 않았고 이번엔 50년 지기 이낙연이 고생한 것을 못 보겠다며 새로운 미래를 봐서 가까이 보면서 힐을 하다가 박용진의 뜻을 받들겠다며 강북 의뢰에 출마했습니다. 왜 여기서요? 후보가 말하는 강북구와의 인연 서울대날일 때 하숙한 곳이다. 전두환 동원사에 쫓길 때 숨어 지내던 곳이다. 7선 도전인데 공약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이석현 후보는 이런 개성을 살려가지고 비혼 관련 법안이나 약간 독거노인 관련된 법안 내면 되게 힙하게 잘 먹힐 것 같은데요. 헌정사 비혼 킹인데 그러니까요. 이 나이까지 혼자 살아보니 뭐가 필요하더라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필요한 건 공전분이에요. 그리야 여유이 왔습니다. 새로운 미래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북동쪽에 두 곳 도봉과 노원에서 주전들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갑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갑 4.19 민주 묘지의 등 뒤에는 도봉구가 있고 도봉에는 80년대 민주화의 심장 김근태가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 커버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던 참여정부에 나쁜 소리를 아끼지 않던 대표 레드팀 김근태 의장이 고문을 당하던 젊은 시절 민청년을 이끌며 그의 석방 집회를 주도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에 빛나는 노동운동가이자 이지혁현 챔피언 인재근 의원이 2012년 김근태 장관의 부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남편의 지역구에 출마해 백본토론 음주 출연으로 전국적 빌런으로 떠오른 한나라당 신지호를 잡고 지역구를 되찾아 옵니다. 중앙당과 논의를 마친 인재근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고 당직자 배려 전략 공천으로 온 신인이 재수 시기에 여당 후보와 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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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귀령 고스트고스트 그렇죠 그건 정확하네요 34세 여자 정당인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고 전 YTN 앵커였습니다. YTN 유있죠. 뉴스가 있는 전역 진행자로 얼굴을 알렸죠. 경주생 울산 산산고 이와여대 언론정보학과 여기저기에 비정규직 앵커로 오래 일했습니다. 재산은 9천만원 9천만원 전세보증금에 전세 얻으려고 얻은 대출금이 전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이재명 캠프의 영입 인재입니다. YTN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캠프에 들어가서 물론 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이번 총선에 기자협회 보호에서는 아예 폴리널리스트 29명의 명단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하면 안되죠. 여러당 상관없이 다 있고요. 보통 이렇게 선배기자라든가 소속 언론인이 바로 정당에 입당을 하면 회사에 남아있는 후배 언론인들이 비판 설명을 내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YTN은 물론 TV조선도 그렇고 TV조선에서 바로 국민의힘으로 간 후보인데도 너무 많으니까 비판 설명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문재인 이재명 했을 때 이재명 그렇다 쳐요. 조국 이재명 했을 때 이재명 그렇다 쳐요. 차훈우 이재명 했는데 이재명을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크게 되었습니다. 큰 논란거리죠. 웃기는 일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눈에 불을 켰습니다. 이를 두고 한두 번 위원장이 만약에 내가 차훈우 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거짓말쟁이거나 아첨꾼일 것이기 때문에 성대모사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연습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까워. 내가 차훈우 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안기령 후보 측에서는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고 반박하는 등의 논란이 잠깐 있었고요. 이거를 이수정 후보가 되치게 하다가 지금 크게 곤란을 겪고 있죠.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대파 하나 한 뿔이 얘기하는데 농담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도봉갑 지역의 전략 공천이 되었습니다. 인재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재근 의원이 후원회장도 맡았어요. 맞습니다. 이쯤 되면 당내에서는 나름 정리가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인재근 의원이 목소리를 내서 한번 후보를 교체한 거죠. 지금 이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없는 곳에 전략 공천이 되었다는 놀라움과 함께 보수 언론이 유독 이 많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안기령 후보한테 집중포화를 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이 몇 군데 찍어놓은 곳이 있어요. 네거티브를 버리거나 포지티브를 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도와주는 곳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원의 이원모 후보의 상대방을 계속 후려친다거나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 상대 후보를 아껴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이 원내 입성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 아주 작은 논란도 크게 크게 보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냥 가볍게 경고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선관위 엄중한 경고 막 이러면서 기사도 쏟아내고 있고 안기령 후보만 가지고 몇 개의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보수 언론이 아껴요 이 사람을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에서 굉장히 아끼고 있는 중이고요. 자방팔방에 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은우 팬이 있나? 갑자기 핵심이 있어요. 아마 언론인 출신인데 또 이제 진보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밉게 보이는지. 그런데 이번에 언론인 출신 후보들이 29명이라고 꽤 있거든요. 유독 고스트고스트 후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로 보나 지금 그러니까요. 미운톨이 대단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보수 언론으로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이 초자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량감이 커져서 이름을 다 알게 됐어요. 정국민이.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 후보가 원래 더 인지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상대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지경이 됐고. 인지도 역전돼갑니다. 그런데 저라면 민주당 중앙공약과 지역공약밖에 안 보인다는 비판을 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국민의힘의 힘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섭. 36세 남자. 창동 출생. 홍익사대부 중. 서울대 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학석. 정책학 석사. 사회복무용원 소집 해제. 운동권 아니고 운동 출신. 유도를 중학생 때 부상으로 그만두고 대학 때는 반취미 삼아서 럭비를 했답니다. 법대에서 조국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 하고 졸업 후에 이런저런 스타트업을 했어요. 레이터라는 모바일 유언 플랫폼도 있었네요. 모바일 유언? 유언을 남겨놓는 거예요? 모바일에? 운동기업가 유닛이죠. 운동 좀 한 것 때문에 대선 때 윤석열 운동시키기 영상도 있고. 그 캐릭터로 여기저기 유튜브에 출연 좀 했습니다. 자칭 헬스부 장관. 바른정당의 인재팜인 청년정치학교 출신인 것 같고요. 같이 오름이라는 청년정당을 준비하다가 미래통합당의 보수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요. 그때는 재산신고를 0으로 냈다가 당에서 혼났는지 이번엔 1억 6천 자세 세세하게 잘 적어냈습니다. 똑바로 했네요. 이번 공약은 광역환승센터 아파트 재건축 정도고요. 불행하게도 언론 노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밀렸어요. 밀렸어요. 평론으로는 되게 많이 나오더니.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서울의 국민의힘 정치인 알려진 사람 진짜 없죠. 헬스부 장관인데. 네. 이런 30대 후보들 있고요. 녹색정의당 보시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윤호. 윤호. 윤호 16세. 16세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실 빠르게 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장음이에요. 장음. 장음. 남자 정당인.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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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네요. 그러게 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네. 오야. 나랑 파이브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 부르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뭐야. 정당인. 연천생. 신창초. 신일중. 경동고. 성균관대학교 정액과. 육군상병무 만료. 네. 예전에는 광고회사인 FCB 코리아의 국장이었다네요. 재산은 2,900. 저번에 3,200이었는데 500만 원 줄었습니다. 300만 원 줄었지. 그러네. 이거 쓸 때가 내가 피크였나 봐. 아무튼 흥청망청 사셨습니다. 나라 이름 백성처럼 잠깐 살았고요. 다 그지 후보들만 나왔어요. 지금 이 지역구 전국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모든 후보 합쳐서 3억이 안 돼요. 어떻게 해냈을까. 서울에 3억짜리 집이 있을까요? 아까 이성규 후보의 100분의 1보다도 적어요. 그 냉면집 한 켠 좀. 지금 안 돼요? 방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주방이라도 좀 비워주시면. 도봉구에서만 기초호연 2번 낙선했고요. 총선 1번 낙선했고 공직선거 4번째 도전입니다. 차근차근 기초부터 낙선을 쌓았죠. 그렇습니다. 기초부터. 한 치의 고집도 없는 말이어가지고. 기초부터 낙선이라니. 공약은 어쩐지 어르신 기초연금 50만 원, 실업급여 인상. 그거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이 잘 안 보인다고 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공약이 없지 하고 찾아보니까 4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적었어요. 구체적인 공약이 안 보인다고. 그냥 개고생하고 있는 당직자형 후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재미없는 후보로 이렇게 웃음을 뽑아내는 나를 봐. 긴 기다림 끝에 맺힌. 옆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경기 부천을 새로운 미래의 설훈 후보는 96년 15대 총선에서 DJ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도봉을에 출마해 꼬마민주당의 유인퇴를 잡고 국회에 처음 입성했었습니다. 그때 패했던 유인퇴 의원은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당으로 서울 다선의원치고는 약간 심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방송에 출연해 문화일보나 조선일보에서 나올 법한 사설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를 즐기고 계시더군요. 이 두 사람이 도봉을의 대표 정치인. 현 챔피언은 기사에서 접해들은 봐도 있고 누구인지 알긴 알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현 챔피언. 오기형. 57세 남자 국회의원. 재산은 18억.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와 모친의 아파트 그리고 모친의 재산이 독립성 거주인데 적은 거 보니까 모친도 도봉구 산다는 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적었을까 싶네요. 아 그러게 독립 생기면 안 적어도 되는데. 의외로 모친 재산 공개한 후보가 민주당이 많았어요. 아니면 저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금이 7억 있습니다. 정치자금 7천이 있네요. 화순생 광주중앙초 충장중 조대부고. 본인 수영으로 인한 전시글로역. 장남육군병장 만기. 91년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공법학과 법대 학생회장. 4시39회 연수원 29기 미국 가서도 공부를 했네요.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였고요. 태평양. 중국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16년 문재인의 영입으로 정치 입문을 했지만 그 해에는 낙선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당선이 되었고요. 본회의 출석률 99.40% 한 번 빠졌는데 그게 말한 보이콜 그날이군요. 다 같이 소풍 갔을 것 같아요. 정무위 98.35% 출장이 두 번 있습니다. FM이네요. 하지만 법안 발의는 23개. 대한반영 폐기 6건 수정가결 1건. 법안을 몇 개 열어봤는데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소소한 오류들을 바로잡는 법안들이었어요. 캔디크러쉬 싸가용 후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나가서. 뭐 1게임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과장 최근에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금 압류 단계까지 간 자연인 채무자가 있어요. 예금을 압류를 당하면 최저생계비는 뽑아서 뽑을 수 있거든요. 인출을 할 수 있어요. 예금 압류를 당해도. 그런데 통장은 정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경제생활은 거의 다 예금을 통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압류 불가능한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예금이 예치되면 그 초과분을 예비계제로 송금하자.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통장을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걸 공약으로도 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교통공약과 도서관 공약,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공약,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은 PV 상품을 상단에 비치하는 쿠팡의 사례를 막겠다는 법안이고요. 그렇군. 구민자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 원내에서 정말 존재감 꼴찌. 네. 나 처음 봤어요. 국감을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출석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나 봐. 콩콩 귀신. 여고개당. 콩콩. 맞아. 여고개당. 콩콩 귀신인가? 개똥벌레 유니. 나는 개똥벌레. 김선동 60세 남자 정당인 강원원주생 고제사대부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육군소위전역 아들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4년 사이 3억 늘어서 10억 7백만 원 정도 아들이 코인 중인데요. 지지난 국회 시절에 후보가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좀 된 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과외를 받았나요? 그런가 봐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공원으로 데려오면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2008년 18대 총선부터 스트레이트로 당낙당낙. 직업 정당인이 맞는 것이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하고 여의도 연구원장도 하고 이런저런 당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개파도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낸 편입니다. 아 그래 재선 의원 맞아. 속 편한 타입. 공약의 중심은 주택 80만호 공급. 그래요 그래요? 그럼 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부구 속도로와 각종 철도 노선을 죄다 지하화. 안 보이게 치워. 그리고 위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나 항상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거부터 더 깊이 뚫던가. 아 무서워.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그냥 갈라버리는 거지. 차량기지가 흩어져 있으니까 한 대 모을 수 있게 다 이전하자. 뭐 그런 겁니다. 실거주 5년, 보유 10년 이상의 주택은 양국세 80% 감액. 국기원도 도봉으로 가져온다. 정도의 공약입니다. 상대 후보만큼이나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름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저기. 그렇죠. 똑같은. 이쪽 김선동 말고. 저쪽 김선동 때문에. 저쪽 김선동. 잘 싸우시는 분 때문에. 도봉을 짧게 지나갔습니다. 노원갑에서 뵙지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YS를 따르며 정치를 시작했고 커리어 말에는 최측근 2회 참계가 된 3선의 고 백남치 전 의원이 월계동의 최다선 의원이었습니다. 노원 을병 지역구와 달리 보수정당이 종종 힘을 써서 3자 구도가 아니어도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곧잘 이겼던 노원갑입니다. 민주당계와 민정당계가 주고받다가 백남치 의원 이후 오랜만에 나온 노원갑 재선 챔피언 고용진 의원은 최근 노원구에 급격히 줄어든 인구 문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갑을병이 갑을 두 곳으로 줄어들면서 노원 을의 당대표급 4선 챔피언과 경선을 치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용진을 꺾고 올라온 노원 을의 챔프가 5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소의 한 끼 아 예상 못했었어요. 66세 남자 4선의 국회의원 5선에 도전합니다. 성동고생 경동초 성수중 경동고 연세대 토목공학 환경공학 석사학까지 땄네요. 재산은 25억 양평가 당진의 땅이 있고 배우자가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손녀가 셋이나 있어요. 할아버지였군요. 네. 생각보다 나이가 꽤 있는 게 첫 민저운동이 박정희 퇴진운동이에요. 그러게요. 대박. 조금 억울한 게 박정희 퇴진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육군병장 만기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제 3년이 넘었죠 아마. 장남도 육군병장 만기고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렇죠. 어머 퇴진운동하던 박정희가 죽었네. 그런데 이게 웬일 전역을 8개월 앞두고 신군부가 등장했어요. 들어갈 때 독재자와 나올 때 독재자가 다르다. 그래서 전역하고도 대상만 다른 민저운동을 또 해요. 그래서 81년 지시보 위원으로 전역한 지 2년 만에 징역 3년. 사실상 그러니까 6년을. 이게 순서가 바뀌면 군대 안 가도 됐는데. 맞네. 86들 이전에 더 험할 때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억울하다. 그래서 8년 동안 사회에는 2년밖에 못 있었어요. 아이고 엄마 밥 못 먹고 컸네요. 그렇죠. 정본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6월 항쟁 이후에는 김재동을. 김재동. 김재동. 뭘 말하고 싶었던 거죠. 김대중이요. 김대중. 김재동. 6월 항쟁 이후에는 김대중을 지지하며 민평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생활을 시작합니다. 김재동은 제이디. 92년 시의원부터 차곡차곡 공사년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됩니다. 첫 출마한 지 33년 됐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엔 낙선하고 이후 2012년부터 내리 3선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4선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갑질을 막는 을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 총수를 불러다가 망신을 잔뜩 줬고요. 시그니처죠. 운동권계의 좌장이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계가 됩니다. 5선에 도전하고 4선인데 본회의 출석률이 92.81, 환농이 92.59, 대표발의법안 70개. 굉장합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 걸쳐 있습니다. 대한반영 폐기가 8건, 원안가결이 1건, 수정가결이 1건입니다. 타율은 낮네요. 시의원 때부터 환경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기후위기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법안발의들이 눈에 띄고요. 원안가결된 법안과 수정가결된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R&D사업의 성과를 좀 더 엄밀하게 평가하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발의했거든요. 이때는 대통령이 예산을 이렇게 다 깎아놓을 줄 모르고 발의한 법안이죠. 그렇죠. 그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건설근류자 고용개선 관련 법안하고요.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가 아니고 의사가 직접 신고를 해서 국가가 우선 보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계류 중이고요. 발표한 공약들은 거의 지역공약입니다. 좋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뭔가 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의사가 바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디를 얻은 것 같다고요. 그게 최근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출산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직접 신고하는 그런 것처럼 산업재해도 왜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서 의사가 그냥 신고해버리는. 서울에서는 서울에 오니까 소수를 제외하면 다선 의원들도 다 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못하면 컷오프 된다는 건 알아요. 서울살이 신나요. 서울살이 어렵습니다. 아니 손녀가 셋인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18대 국회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현경병 61세 남자 경북 영천 출생. 영천초 영천중 기해성고 성균관대 행학 서울대 행석. 해군 정훈장교로 중위전역했습니다. 아들 육군병장 만기. 행시 29회 해수부 공무원 좀 하다가 퇴직하고 정치로 턴. 2000년 16대 총선부터 3번 나와 낙낙당. 처음엔 과천의 왕 무소속 다음부터 한나라당 노원갑입니다. 이번이 16년 만에 본선 컴백인데요. 유일한 당선이던 마지막 18대 총선 때 잡은 상대가 정봉주. 그런데 임기 3년찬 2010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터집니다. 벌금 300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어요. 저런. 이건 2013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줬지만 흥미가 떨어졌는지 새누리당도 살당해 강의나 하고 지내다가 자유한국당 때 복당했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호세훈 캠프에 참여해 비서실장도 합니다. 이명박 석방초구 성명서에 전 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걸 보면 아직도 친이네요. 광원대 GTXC를 조기 개통하고 경전철도 추가. 받고 콜. 재개발 얘기에 빠지면 이당 후보 아니고요. 용적률, 종상향, 건폐율 상향도 있어야 국민의힘 후보답지요. 이런 뻘한 거 외에 다른 거 없나 보니까. 운동권 셀프 특혜법 저지. 뭔데요? 기존 민주화 운동 유공자 중에서 다시 추려서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법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 그걸 막겠다 하고 합니다. 아 그런 게 있나봐요. 막는 게 공약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카드로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인생 얼마 안 남았다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나 길지. 카드빚이 진짜 제일 무섭죠. 네. 노원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싸고 집도 작은 노원 대신 밀락이나 별래, 도농이나 미사로 이사가도 인프라 나쁠 거 없고 생활비도 덜 드는데 애들 내신 손해도 딱히 없다는 것을요. 덕분에 은행 사거리 사교육 시장도 점차 감소되면서 잘나가던 일부 강사들이 목동이나 대치동으로 혹은 경기도로 옮겨가고 있지요. 서울 인구 감소의 최전선에 노원구가 있습니다. 노원병 지역구가 사라졌고 노원을 지역구는 거의 노원 갑으로 간 관계로 지금의 노원을은 노원병에 가깝습니다. 갑, 고용진, 을, 우원시 두 챔피언이 갑에서 경선을 치렀고 노원병 챔피언이 이곳에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여당은 이곳에 오려는 사람이 없자 동작갑에 있던 후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58세 남자 재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재선의 노원구청장입니다. 여수생 서울 창서초 중동중 거꾸로에도 중동중 중동중 진짜 많네요. 네. 한성고 거꾸로 하면 고성한 연세대 법학 이후의 행석 재산은 10억 본인 육군 일병 소집 폐제 전가 없습니다. 학생운동 하다가 92년 민주당에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1회 지선에서 노원구의원 2회 지선에서 서울시의원 당선 3회 지선까지 연전 연승은 아니고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팔짱 끼고 부모님 구박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노무현이 부릅니다. 그리하여 5년 동안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합니다. 이후 2010년 노원구청장에 당선이 되어요. 그리고 재선까지 성공을 합니다. 구청장 시절에는 보수정권이었잖아요. 이명박근의 시절이었고 그런데도 재선에 성공도 했고 꽤... 하긴 그때 뭐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으니까요. 꽤 평가가 좋았나 봅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2020년 저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본회의 출석률 97.60% 산통자위 91.55 대표 발회법안은 에게 28개 수정가결이 4건 원안가결이 1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친환경 자동차 관련 법안 그리고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된 법안도 에너지 관련한 환경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환경관련 법안, 에너지관련 법안이 굉장히 많고요. 그 분야 외에는 소상공인 보호, 하도급 거래에 관련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약은 역시 빼곡한 지역공약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야 진짜 서울 다 젊고 다 바른미래당 갔다 왔어요. 이게 뭐 유배지야? 그런 셈이죠. 김준호 35세 남자 진짜 젊은 정당인 서울대 행석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했습니다. 재산을 보면 상도동에서 전세 삽니다. 부부가 합동으로 주식을 하는데 아내 쪽이 더 진심입니다. 코인은 남편인 김준호 후보 쪽이 더 진심입니다. 총재산 14억, 해병대병장 만기 전역 야 서른다섯 살이 14억이라 그러니까 확 달라 보이네요. 그러게요. 미래통합당 때부터 당직을 맡아온 당직자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고 최재형 의원의 비서관도 했습니다. 처음 공천신청은 동작갑이었는데 1위로 멱살 잡혀 끌려왔습니다. 지역구의 지역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게 오히려 청렴하다는 강점이라고 역설 중입니다. 어허 틈새싸 이걸 보통 끝떨어진 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 홀 창동 차량기지 부지를 어떻게 쓸까? 서울대병원 유치니 바이오 클러스턴이 얘기하시는데요. 10년 동안 된 거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일까 봤는데 제일 앞에 내세우는 말은 운동권 aka 늙은 대학생들 청산입니다. 늙은 대학생 만학도 혐오를 멈춰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야. 뭐야. 방통대회에서 집단 봉기가 일어나겠는데요. 노인대학 그리고 또 혐오를 멈춰주세요. 할머니 문외교실 이런 데가 얼마나 잘 되었는데요. 무소석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의 나이가 두 배. 무소석 이창영 69세 남자 직업이 이번 총선 가장 멋있어요. 네. 자유업 Free job I'm free 정치개혁 운동 자유업 자유다운 자유업 괄호 열고 정치개혁 운동 괄호 닫고 진짜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실제 직업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뭐야. 실제 직업 빵빵해. 실제 직업이 교수예요. 물리학 박사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따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것도 물박사가 아니에요. 무려 90년에 땄어요. 전 세종대 자연과학대 학장이었고요. 재산은 19억 전남 강진에 땅이 있는 걸로 봐서 고향이 아닐까 싶어요. 02년 클릭이라는 차 기억하시죠? 아 네. 그렇죠. 경차 그 차를 갖고 있고요. 네. 07년에 로체라는 차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차도 갖고 있어요. 아니 19억인데? 이래서 19억이 있나봐요. 제일 인공입니다. 네. 우리 모두 반성해야 돼요. 역시 돈 벌려면 짜게 살아야 돼요.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이 합쳐서 6억의 주식을 굴리고 있고요. 본인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병 복무 만료. 장남은 경찰서에서 이병 복무 만료. 차남은 육군병장 만기. 막내가 제일 계급이 높다. 제가 사는 집이 의왕 경찰서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창영 후보 덕분에 의왕 경찰서장 이름이 이창영인 걸 알게 됐어요. 정겨운 동명이인 것 같네요. 내가 누구 사장이란 이름도 알고. 이러고 잡혀가면서. 지난달에 부임하셨더라고요. 장남 나와 이러면 아마 진짜 어머 진짜 안 해. 막 이럴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정보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왕 씨. 그 외 정보로는 세종대 입자물리연구실 영이 뭔지 건물 이름인가 봐. 0109실에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실 전화번호와 학교 메일 주소도 알게 되었고요. 기본 양자역학이라는 책과 기본 양자역학 문제풀이집을 집필했습니다. 야 양자역학으로 출판기념회 하면. 와 근데 업이 자유업이란 진짜 약간 수출리면 어디 상자에 넣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자유롭게. 마법이 아닙니다. 널 물리학 법칙에서 자유롭게 해줄게. 여러분 이 방에는 문과밖에 없습니다. 큰일이야. 다 아실 거예요. 양자역학 가면 고양이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 나 지금 여마 미소로 웃고만 있어. 근데 저서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양자역학 문제집 그러면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옆에 신기하게 우리 결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재연. 밝은 누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 이것이 말로만 듣던 카이스트 환빠. 빅뱅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용 요약이 되게 형평없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환빠 얘기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빅뱅 이후 단군. 알기 어려운데요. 그냥 물리학의 문제풀이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봤다. 뭐 이런 내용이던데. 요하입니다. 한결에 기초과학기술 연구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칼럼을 몇 차례 실은 적이 있습니다. 무려 08년에는 대훈아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과학기술에 투자하라는 칼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한국판 몽골기병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런데 쭉 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늙어갔던 어떤 교수님들이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쓴 책 같아 보여요. 내용을 짐작하기가 어렵죠. 목차나 요약을 봐서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성향을 따지자면은 힌트가 뭐 한결에랑 사대강 반대랑 요런 힌트가 있네요. 네. 역기가 쉽진 않아요. 네. 환 같아 보이진 않고요. R&D 관련한 원이슈 출마자인가요? 모르겠어요. 20개의 노동자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캐릭터는 뭔지 대체. 환의 냄새가 아주 살짝 나는데요. 이 쓴 단어들을 보면은 그런데 짓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여성을 포함한 전국민의 군 의무본부도 추진해야 된다고 적었네요. 이렇게 혁신당 가셨으면 됐을 텐데 말이죠. 자 무소득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은평구로 가겠습니다. 은암수색 녹번동으로 왔습니다. 이 지역구에 오랫동안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 고교동창 유면상 PD는 88년 총선을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전두환 내 후보가 아주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구호가 어머니의 가슴처럼 같은 거였다라고. 유면상 PD가 말한 사람은 은평갑의 13대 총선 당선자 민정당의 오유방 변호사입니다. 그는 예전에 출마했던 서대문 이후에 출마한 용산에서도 비슷한 구호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오유방 의원이 떠난 후 92년부터 지금까지 은평갑은 7승 1패로 민주당 압도 그 시절의 승자들 재선의 손세일 국민의원 내 총무 3선의 이미경 전 코이카 이사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현역 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50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서울생 봉화중 대원외고 서울대법학과 본인 공군 중위 만기 재산은 13억 9천만 원이에요. 거지왕 탈출했어요. 한참 봤는데 새삼 젊네요. 네. 프로젝트인지 주식을 정말 개미처럼 하고 있어요. 진짜 거지왕은 처음부터 진선미였어요. 바로 잡아드려야 돼. KB 2주, SK 1주, SK 텔레콤 3주 이런 정도로 공부 중 공부 중인 거죠. 아니면 감시 중일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매일 아침마다 알람 오거든요. 오늘 얼만지 근데 이제 이런 후보가 이렇게 하니까 주주운동하려고 그럴까요? 혹은 감시하려고 그래도 성의가 있어야지 한 주가 뭐냐 한 10주를 사주지 무서운 주주예요. 주식 총가액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1만 원이에요. 아니구나. 맞네. 31만 원. 그러니까 이거 거의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SK는 왜 3주를 샀을까? 네. 취재 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네. 조심하세요. 이 당 해당 회사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대 세월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참선윤족들이 선거운동을 굉장히 같이 열심히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첫 도전을 해서 54.93%로 당선이 됐고요. 재선에 도전해서 또 64.29%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참선 도전 중이죠. 아. 이 표정 놀랍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만족한 표정인데. 본선에서 나를 어떻게 이겨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 웃습니다. 나 이거 그리기 너무 쉽다. 네. 2016년에 유PD 원고에 딱 4줄 소개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단 나누기 돼 있는 원고에 4줄. 그렇죠. 거의 설명이 없었더라고요. 인과변호사 끝.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제 재선 의원이 됐네요. 법사위 간사고요. 을지로 위원장이고 세월호 특별위원회 최고 의원까지 자기가 왜 국회로 쏴졌는지 인지를 굉장히 잘했던 의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개근상 경쟁 후보였는데 재선안이 가끔 매점도 가고 땡뚱이도 치고 그런 것 같아요. 본회의 97.01%. 국회 운영이 100%. 기후위기특위 66.67%. 3분의 2. 3번에 2번. 대법관 인사특위 50%. 2번에 1번에. 어떤 인간이 오든지 뭐. 법사위 95.24%. 나갈 때는 꾸준히 잘 나갔어요. 대표 발의는 여전히 많네요. 141개. 대한반영 패기 25개. 수정가결 3개가 있어요. 이건 다 앞에서 한 7, 8번 정도 못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스토킹 범죄, 양육비 이행, 노조나 시의 참가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 소송, 여성의 임신 중단권 등 가결과 폐기를 오고 가면서도 주요 정치, 사회, 문화 이슈를 법의 언어로 해석을 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발의를 했고요. 중대한 군사건을 경찰로 바로 이첩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군의 사법 권한을 빼앗아 온 사람이죠. 이 법이 최상병 사건을 다시 주목을 받았고요. 후보 본인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법사의 일이란 게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을 또 봐야 되고요. 걸러야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역구 관련 법안은 많이 못 냈어요. 이렇게요. 완전 솔직해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수색 차량 기지 이전은 했잖아요. 이러면서 수색 차량 기지 이전 사업 타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겉으로 하는 말만 그렇고 지역의 유권자들도 이 사람 대놓고 전국구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찍어준 거죠. 그리고 서울 시립대 은평 캠퍼스 건립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지역 성과로 오히려 지금 지역 성과가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외치고 다니고 있는 박주민 후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냥 저도 제가 원고는 안 씁니다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제 입법 활동 같은 거를 원고 쓰실 때 찾아보잖아요. 볼 때 지난번 올 초에 박주민 의원이 했던 말이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들 공부 잘하면 한 문제만 틀려도 줄줄이 내려간다. 그 얘기는 그래도 내가 1등이다라는 소리거든요. 재수 없는 얘기. 아무도 이건 못 짚어내더라고요. 제 한 문제 더 틀려가지고 육선인데 새로운 미래 같지롱 이런 소리거든요. 내롱 이런.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인정 54세 여자 정당인 나주생 동동여대 서울대보건학 석박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은 10억 5천만 원인데요. 8억 8천짜리 아파트랑 현금 1억 7천만 원 끝이에요. 항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신뢰가 안 갑니다.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가요? 은행은 다 도둑놈이다. 박주민 후보가 너무 여유로운 표정이니까 홍인정 후보는 아파하는 표정 같아요. 그렇죠.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못 찾고 있었는데. 되게 두려움에 차있는 표정.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조깅을 하다가 납치돼서. 야 빨리 출마해. 황골이 사진 꼭 봐주세요. 그 노래 가사 모르시죠? 진심으로 웃기도 해. 하지만 대부분의 가짜 웃음으로 도배되버린 하루. 나는 이달의 소녀라는 아이돌 그룹 가사가 있거든요. 너무 그게 생각났어요. 아니 그니까요. 이게 중앙당에서 홍채천 이렇게 있다가 저기 빨간 추리닝 입고 조깅하는 사람 잡아와. 공천을 준 것 같은. 진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빨간 추리닝을 입고 사진을 찍고. 지금 말한 건 길거리 캐스팅. 이게 길거리 공천이잖아요. 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야 정말 표정이 두 후보 모두 표정이 너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냥 제가 해본 소리고요. 사실은 이 당에서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2004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요.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국무총리실 여성가족정책과정을 거쳤습니다. 2018년 지선에서 은평구청장에 나왔다가 낙선이 됐었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은평구 갑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22년에도 은평구청장 또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컷오프. 이번이 자기 정치인생 마지막 선거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도권의 여당 후보들이 우는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할 때의 그 수도권 후보입니다. 당선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낙낙낙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절대 당선되기 위해서 손목에 아이러브 은평 타투를 새겼어요. 아이고. 리얼 타투요? 네. 리얼 타투요. 이러다가 다른데 공천되면 어떻게 지워요? 지역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라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얼굴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어로 심지어 약간 필기체로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약간 디자인을 챙기고 싶었나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 꼬마애들 19살 때 하는 목걸이 있잖아요. 아 뭔지 알아? 필기체. 츄파초스 같은 거. 네. 필기체로 자기 이름 이렇게. 아니 근데 이 소식은 도희 지혜장이 군침을 흘릴만한 소식인데요. 아 그러면 갑자기 253개 지역구에서 손님들이. 그리고 홍인정 후보가 만약에 다음번에 다른 곳으로 공천된다면 직접 지워드리고 다시 해결드립니다. 리터칭 리터칭. 그리고 당시 지난 총선에도 농축사장님 원고에 구청장 공약을 재활용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K컬처 아카데미까지 똑같이 가져왔어요. 자표한 거 맞춰주잖아요. 아우 안타깝네요. 블로그도 그대로더라고요. 마지막 한 번 더 였을 거예요. 딱히 웃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국민의힘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을 은평갑과 달리 은평을의 지난 7번의 성적표는 2대 7로 민정단계 초강세. 강남 2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울 지역구와 비교해도 특이한 이 기록은 단 한 사람의 친이게 맹장이 써내려간 역사입니다. 6.3항쟁 세대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의해 10년 넘게 옥살이를 하며 탄압당한 후 아무래도 친해지는 게 좋겠어. 개심하며 민자당의 중진이 된 이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92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자전거를 타고 매일같이 온 지역구를 돌며 8번 출마해 5번 당선된 은평구 최다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54세 남자 강원도 명주군 현재 강릉이죠. 명주군생 강릉고 성균관대 국어공문학과를 나왔고요.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 공군 상병 소집 해제 재산은 4억 3천만 원이네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은평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제외선의 은평구청장 2022년에는 자신의 고향인 강릉으로 가서 시장을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해요. 김우영 후보는 3척 출신의 성균관대 첫 직선총장이자 해직고수였던 장일병 의원이라고 기억하십니까? 1996년에 3척의 민주당 깃발을 꽂은 장일병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임을 하니까 상당히 젊었을 때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은사 비서관으로 들어간 거죠. 임의경 의원 보좌관을 또 거쳐서 구청장은 한 번 떨어지고 그때 문재인 정부 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강원도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은평으로 다시 와서 논란이 있었고 강원도는 지금 허영 의원이 맡고 있잖아요. 임시로. 임시도당 위원장이죠. 그래서 그중 국민의힘 강릉 권성동 후보가 제일 난리를 쳐요. 왜 어딜 갔어? 그러니까요. 왜 난리를 쳐요? 뭐든 원래 권성동 후보가 강원도를 버렸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지. 아니 희생낙선 했으니까 이제 다음엔 총선 나서 나한테 져야지. 강원도를 버리다니 이러면서. 후보가 나오면 뭔가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데 영동과 경북의 후보들은 네거티브를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간만에 할 거 있으니까 좋은 거고 본인도 이참에 도당에서의 위치를 좀 더 확고하게 잡을 수 있고 좋죠. 그런 후보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더 알려졌어요. 자꾸 권성동이 기부양 기부양 이러고 있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선명 매체들에서는 말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중앙당과 교감이 있었다. 야 우영아 은평의뢰 자리 날 것 같아.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뒤늦게 들어서 사표만 던져놓고 도망 나온 거죠. 사표 수리가 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논란은 좀 있긴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추진 최상병 사건 특검 등의 공약을 내세웠어요. 민주당 오니까 특히 수도권의 자기의 공식 사이트를 이제 블로그도 끝나고 그렇다고 누구나 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사이트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꽤 됩니다. 그렇죠. 잘 관리가 돼요. 자기 가는 건 아닐 테니까. 강원도당 위원장 경력은 쓱 지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챙길 줄 아네요. 처음 갈 때 박수 받았던 것만큼 올 때 욕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평구청장 시절에 했던 일들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그렇죠. 지금 그 방법뿐이겠지만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장성호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학교법인 일곡학원 이사장 충북 영동 출생 정수중 청주고 육사 43기 2년 다니고 중퇴를 하고요. 건국대 정외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건국대 정외과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정치학 석박까지 했습니다. 여섯 개나 마음에 들었나 보군. 정치학 재밌잖아.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복무 중이에요. 와 육사 갔다가 사병되면 되게 짜증나겠다. 정과는 없고요. 재산은 17억 4,647만 원. 배제대 정외과 교수와 통일문제연구소장을 했고요. 민주평통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이사 이렇게 역임을 했습니다. 교수 유닛이에요.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정치평론가로도 활동을 해서 방송이 꽤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로 여당 쪽 패널이긴 한데 엄청 적극적으로 대변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행정 관련 이슈에 한마디씩 얹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험. 지난해까지는 동아일보에 칼럼을 몇 번 기구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읽어보니까 별로 내실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까지 맡았는데요.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난해에 건국대에서 해임 처분 됐어요. 얼마나 세게 받아보네. 그런데 아까 방송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SBS에 출연을 해서 김영란법 되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걸 통해서 부정부패도 줄어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 자괴가 걸린 거예요. 내가 줄어들었다. 법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진 않았나 봐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후보는 부당하게 해임이 된 거고 당시 학교 측에서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지금 교원 소청을 진행 중이라고 반발을 했네요. 공관이도 얘기를 했다고. 이게 처음 총선에 출마하는 건 아니고요. 17대 총선에는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구로갑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이 됐었어요. 이번에도 원래 구로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구로 의뢰 공천을 신청했다가 은평구 의로 옮겨졌어요. 그래도 전략 공천이래요. 공약도 홍보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제가 학교를 육사 갔다는 게 되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되게 의문스러워서 차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공약도 남아있는 게 저 없어요. 야구 해설위원 장소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인구밀도 높은 지역, 특히나 기자들도 쉽게 쉽게 가는 서울 지역구에 안 알려진 후보가 너무 많네요. 녹색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김종민, 53세 남자, 정당인, 공능초, 태능중, 재영고, 서강대 생명과학과 졸업. 재산은 8억 4년 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지금 1병이네요. 정가 2건 중 98년 국보법 위반은 학생운동, 2009년은 음주운전. 이거는 지난번 공보에서 모친의 응급상황으로 발생했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4년부터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서울시장까지 차곡차곡 낙선을 쌓았습니다. 6번 낙선했고요. 2번 하니까 놓는구나. 초강력 당직자형 매주매입니다. 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메고 다니고요. 전기자전거랑 대중교통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의 광고판 맞네요. 네. 녹색정의당이 노란색과 녹색으로 선거운동원들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브라질 대표팀 같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눈에는 확 기들어. 강해 보이잖아. 브라질 저지 같아요. 반듯하죠. 그린베이 패커스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기후위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상임위를 만들 거고요. 저출산 문제는 임금 차별을 감소시키고 돌봄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좀 세게 말하자면 이라는 단서를 단 다음에 한 10년간 사교육을 중단해보자는 논의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대한민국이 불타겠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나 보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평구를 돌았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면 서대문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2 수업 국회의원전고 데이터센트럴 서울입니다. 서대문으로 왔습니다. 시민당 민주당의 비주류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지닌 8선의 김재광 전 국회부의장은 말년에 민자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평생을 민주당 개정당에서 출마해 서대문 은평에서만 7번 당선됩니다. 밀레니엄 이후로 넘어오면 서대문 갑의 승자는 민정민주민정민주민주 2승을 거둔 국민의힘 이성원 전 의원은 현재 서대문 구청장이 4승을 한 현 챔피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현재 다음 스텝을 고민하며 공천받은 후보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록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재선 의원이 여당 후보로 서대문에 왔군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37세 남자 변호사 부산생 부산양훈고 건국대 법학과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이 18억 3천만 원이에요. 왜 그날의 재산이 18억이나 있냐고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았는데 변호사 생활 오래 했어. 일찌감치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서초구의 사무실 임차인 거 보니까 변호사 부부였나 봐요.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6억 정도인데 배우자가 12억이 넘으니까 갑자기 저는 이 재산 구조에 수긍이 갔습니다. 그렇지? 이러면서 네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장가 잘 갔다? 혹은 사위윤이실 수 있는 거죠? 특이하게 사법시험을 보고 나서 군대를 다녀와서 군필자가 됐고 그 당시에 연수원 최연소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법고시 시대의 망뚱이다. 막뚱이. 로퍼암 태평양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법인 파산 관제인 이게 기업들의 파산 과정들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주관하는 거죠. 후보는 이럴 때 많이 봤대요. 국가가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공업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지를 알아서 그때 전치를 결심했다고는 얘기해요. 그래서 민변에 들어가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차 관련 파트에 있었고요. 민변도 되게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런 쪽이었습니다. 당에서는 법률, 청년단, 을지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내 지분을 야금야금 넓혀왔습니다. 아주 생뚱맞은 후보는 아니더라고요. 당내 지분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대주주. 그리고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FC, 백현동 소송 변호사고요. 최근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고발 대리인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경기도청에서도 고문 변호사 관련한 일들을 좀 했어서 평택갑에 예비후보를 넣었다가 갑자기 서대문갑으로 급북상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멱살 잡혀왔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경선을 참가했거든요. 여기 서대문갑이 청년 전략 경선지였습니다. 여기서 이기고 공천장을 낚아챘습니다. mbc 라디오의 농축산인 후임도 여기 출마를 했다가 컷오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그 졸업생이 정의당원이었죠. 네. 진보당원 아니었나? 정의당. 정의당. 정의당원은 다른 사건이고. 정의당 대변인인가 뭐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소송 대리를 해주네요. 근데 변호는 정의당에서 후보로 나온 권영국 변호사가 하고 있어요. 재선의 현역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64세 남자 국회의원 전북 남원생 전주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병장 만기고요. 정과 없습니다. 재산은 18억 1591만 원.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요. 참여정부 국무총리실에서 정치위에 입문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도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아니 거기 왜 계세요? 근데 이때는 열린우리당 이강래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했어요. 참고로 출마는 모두 전북 남원 지역구에서 계속 바뀌었어가지고. 2010년 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남원 시장에 출마를 했지만 또 낙선. 공천 탈락했었다는 얘기죠.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으로 해서 나왔지만 경선 탈락. 20대 총선에서는 한 번 이적을 했어요. 국민의당으로 가서 처음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의 높은 벽을 뚫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국민의당은. 네. 약간 예선같은 느낌인지. 21대에서는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민주당 복당을 시도했지만 외면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라의 국민의힘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호남 국힘 의원이 됐어요. 이렇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곧바로 윤석열 선대위에서 엄청 빨리 캐스팅을 해갔어요. 진윤이 됩니다. 네. 입당하자마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그런데 민주당의 대사면이 게시가 됐어요. 상당히 머쓱해졌어요. 더야 골라. 머쓱타드. 왜 지금. 그리고 이렇게 머쓱한 배신자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론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헐레복덕 서울로 뛰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마포 갑을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더 늦게 굴러들어온 돌이 있어서 거기 밀려나가지고 험진 서대문 갑으로 왔어요. 이제는 당에 정착할 마음인지 당의 승리를 위해서 별말 안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옮겨갈 곳은 많이 없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호남에 가야 돼요. 남원 임신 순차. 돌아온 탐자. 만약 여기 나가서 갈 곳 보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넘실거리고 있거든요. 출석률을 볼게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제가. 본회의 96.41%. 문체위 96.08%. 예결특위는 85.37%. 특이하게 예결특위 잘 안 갔어요. 대표발의 법안은 82개. 수정과결 4건. 대한반영 패기 17건입니다. 여기도 상임위 콜렉터 스타일이에요. 문어발로 막 합니다. 수정과결안 중에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출자를 해서 설립한 민간 법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봤을 때 좀 더 지금의 당이 어울리는 편이었다.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탯만 놓고 보면 민주당 스탯이죠. 다시 말해 국민의힘 최상위입니다. 뭐 이외에는 거의 소소한 비쟁점 법안들이에요. 막 체육시설의 매크로 예약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 여러 개 돌리는 거. 소확행 공약들이 되게 많아요. 소확행. 그걸 이용호 의원이 했나 보군요. 올해부터 약간 방지되는 그거를. 지역 공약은 이제 서울에 와서 막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옆 동네이긴 하지만 아직 어색합니다. 이 지역구에 제일 오래 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개혁신당 한번 볼까요? 이경선, 55세 여자, 광주생, 호남대 졸업. 한나라당 때부터 당직에 있다가 당적을 이번에 처음 옮겨본 정당이. 바른미래당도 안 갔고. 어수와 민정당 바깥은 처음이지. 바른미래당에 갔을 가능서도 있는데 제가 그 기록은 못 찾았어요. 그럼 안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조관 유닛으로 원희룡, 이이재, 이성윤 의원실을 거쳤습니다. 7대 지선부터 3연속으로 서대문, 구의원, 3선. 이봐 자유한국당 당적 있잖아. 안 간 거야. 부의장 정도는 당연히 역임했지요. 두 단계 레벨업을 위해 이번 임기는 중도 사직했습니다. 근데 공천을 받았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아, 개혁신당이구나. 잘못했습니다. 깜짝이야. 공천 못 받았잖아. 사직하고 공천 못 받아서 개혁신당으로 온 건지. 개혁신당으로 가서 사직을 한 건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둘은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구의원으로서 출마를 하겠다고 사직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에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서대문 공동체라디오 주민 서대문에 출연해서는 디올백 사건을 구민들에게 도저히 설명을 못하게 써서 탈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공천을 못 받고 탈당을 했을 때 한 말? 그런데 사실 지난 기선에 공천 과정에서도 상처를 받은 게 있대요. 묵은 상처. 뭔데? 그때도 자기가 공천 받기까지도 되게 뭐가 힘들었나 봐요. 아마 가를 받고 싶었는데 나를 받았나 보네요. 32분가량 되는 방송 동안 양당지와 구의원 시절 얘기만 하고 공약 얘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새로운 미래형 레토릭이죠? 32분을 다 들었어요? 약간 약간 넘기긴 했는데. 그래도 32분이면 저는 싸게 먹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열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게 한 달 반쯤 전에 새로운 미래가 처음에 창당하고 티파니색으로 전국에 처음 내걸었던 구호가 그거였잖아요. 무슨 특권 없는 정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상 최초 구호가 반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얘기였죠. 나는 우리 당 정치인이 싫었던 사람입니다가 당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애티튜드면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그렇죠. 개혁신당 후보들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나한테 자리를 주는 것이 곧 정치개혁이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서대문을로 가겠습니다. 은평의 이재호만큼은 아니지만 개인자력으로 새누리당의 서울의석을 사수해 주었던 비주류의 대표 반 2명밖에 비박근혜계로 당내 인사들이 밥도 같이 안 먹으려 들었던 고 정두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쓸려내려간 17대에도 승리를 거둔 극히 드문 서울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알려지겠죠. 이후 보수평론가의 블루칩이 되어 떠난 정두원의 빈자리에서 승리한 챔피언의 3선식이 되겠습니다. 역대 서울 종로 최다연승 의원인 3선의 한 여당 중지는 이번 정권 들어 내가 외교부 장관하면서 두들겨 맞는 일도 많이 하고 고생했으니 강남 을을 달라고 했지만 중앙당은 그의 멱살을 잡아 점점점. 일단 챔피언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56세 남자 국회의원 서울생 마포구 북경대 국제정치학과 서강대 대학원 중국학 석사 본인 상병 소집 해제 재산은 11억 6천만 원이고요. 인천과 화성에 임야가 8천 제곱미터 정도 있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어 이거 개발되면 어 선거건역은 2004년 17대 서대문갑에 출마를 한 번 하고요. 이유는 의뢰 그러니까 서대문 의뢰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금까지 꾸준 출마자입니다. 다만 세 번 내리 낙선을 하고 2016년인 20대 21대에 재선을 했네요. 아 17대 때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세천년민주당으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뭐 한 4, 5% 받았을 거예요. 부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친이 DJ가 운영하던 웅변학원 학원생이었었대요. DJ 펌프스 학원 김상현 의원이거든요. 그것도 동교동계야? 네. 그것까지 쳐줘? 우변 라인 아니 그러니까 후보가 웅변학원 학원생이 아니라 이 후보의 아버지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제자 아들 라인 상원 원생도 동교동계인가? 그러니까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몰랐는데 DJ가 웅변학원 차렸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맞아요. DJ 펌프스 학생 무슨 소구지책을 마련한 게 아예 없진 않았어요. 이때부터 그렇게 운동권들이 논술로 간 걸까요? 그런가요? 개척자 운동 운동교 특 개척 그래서 이후 동교동계 부친이 핵심 인사였던 서대문구 4선 의원인 고 김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은 지지하지만 새천년 민주당에 남았던 그런 의원이었죠. 지역구를 또 물려받았다고 하기엔 후보 본인이 낙선도 많이 했고요. 안 풀렸어요. 되게 안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유권자가 정말 나 뺏고는 없을 것 같아요. 몇이나 남았을까? 김영호 의원은 확실히 후광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물려줬는데 못 받은 거죠. 나중에 그냥 스스로 쟁취한 거죠. 맞아요. 현재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고요. 당권 잡은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랬습니다. 20대 총선 때 당선되면 투표율이 60% 그러니까 자기가 획득률이라나? 그 득표율 말고요. 60% 넘기면 홍재천에 입수하겠다라는 그런 챌린지를 해서 정말 입수를 했어요. 이렇게 입수할 수 있는 대로 공약을 거려야지. 석촌 옷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제 기억에 투표율 가지고 연예인들도 이런 공약 내는 게 유행. 뭔가 챌린지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배우자인 EBS 프리랜서 아나운서였거든요. 핑계 댄스를 추겠다고 해서 남편 물 빠진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되게 기괴한 풍경이었겠네요. 그런데 되게 좀 축제 같았던 선거. 맞아요. 연예인들도 이거 많이 하고. 뮤지션도 투표율 넘기면 공연 천 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입법 활동 약속은 그럼 얼마나 지켰나 봐야죠. 본회의 99.40%. 중랑을 박홍근 후보와 결석일이 같으니까 동맹 결석의 날로. 100%인 걸로. 국회 도서관 앞에서 김밥 먹고 그랬겠죠. 그리고 교육이 98.15%. 나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러고 예결이 100%. 최강이네요. 대표 발의는 64건. 대안 반영 폐기 13건. 수정 가결 폐기가 각 두 건이고요. 원안 가결이 한 건인데요. 그중에 원안 가결된 게 검사에게만 주어지던 수사 종결권을 사법경찰관에도 부여하겠다는 여권법 개정안. 민주당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바로 검사 패스 그냥 사법경찰관에 준다 이런 게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 노인,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 등에 대한 원래 홍보와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배포 의무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발달장애인 관련 사안을 추가하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법률과 같은 그런 비쟁점 법안도 있고요. 대체로 머리채 잡고 싸우자는 법을 의안하는 편은 아닌데 조직을 손보고 시설 점검하고 그리고 빠진 사람들 집어넣고 그런 리모델링 법안들에 좀 탁월합니다. 제가 보니까. 스쿨존 단속카메라 100% 확충하겠다는 그런 생활 공약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네. 검수 한박의 세트 중 하나였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법안은. 19대에서 20대로 넘어오면서 21대 총선에 들어서 제가 현역 의원들의 입법과 출석 성적 출결이 너무 좋아졌다. 민주당의 경우에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더 좋아졌어요. 이게 공천 심사의 아마 무조건 1순위인가 봐요. 느낌에는. 대체 이해찬는 무슨 짓을 해놓은 것인지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지각비. 그러니까 말이야. 100만원. 한 번에요. 1분당. 그럼 미친듯이 날려갈 것 같아. 1분당. 그러면 보좌관. 차 막히잖아요. 국회도 앞에. 의변차들. 그러면 기사 버리고 뛰어들어갈 것 같아. 차 막히면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의자 사출돼서 국회로 날아가는 거지. 아니면 주각할 때마다 지역구의 대의원을 한 명씩 총살한 거 아니야? 오지않을. 안 나갈 수 없다. 인질극이야? 보좌관 줄이기 이런 거. 갑자기 대부가 됐어요. 보좌관을 인질로 잡고. 자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까지 선거에서 진 적이 없는 4선 의원이 나왔습니다. 박진 67세 남자 국회의원 서울생 경기구 서울대법학과 하버드대 행석 옥스퍼드대대 정치학 박사.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되게 친했대요. 결혼식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왔대요. 본인 해군 중위 전역 장남 육금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 재산은 28억 5,132만 원입니다. 외무고시 출신이고요. 외교관 그리고 김영상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을 하다가 잠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97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공보특보로 정기에 입문했습니다. 2002년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이후 16, 17, 18대 내리 3선을 하면서 종로를 지켰습니다. 국회에서 줄곧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고요. 18대 총선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의원직은 유지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19대에는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쉬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20대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공천에서 오세훈에게 밀렸거든요. 아직 그 여파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21대에는 강남 을로 옮겨서 출마해서 8년 만에 국회로 컴백했습니다. 전현이를 잡죠. 대권에 도전을 했었지만 실패를 했었고 이후 바로 윤석열 캠프로 가서 외교정책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었죠. 여당에서 권영세와 함께 서울선거 최강자입니다. 장관직도 했었고 둘 다. 게다가 박진은 언제나 유력자들하고만 붙었어요. 외교 전문가로서 국회의원 때부터 계속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런 능력과 입장은 이번 정부의 외교 이슈면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몇 개 의포만 볼게요. 강재동원 제3자 변제, 흑후시마 오염수 방류, 3.1절과 광복절의 대통령 연설들, IRA 협상 결과 등등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엑스포도 있고요. 부산엑스포도 있죠. 맞습니다. 출석률을 보면 이거 진짜 최하예요. 장관이 있긴 했지만 본회의 56.89% 그리고 기재비가 4.08%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옳은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2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하반기에 기재위로 옮기자마자 장관에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한 번인가 가고 그리고 장관이 끝나고 나서 몇 번 가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오리엔테이션하고 군대 갔군요. 그렇죠. 기재위가 신라면이면 버섯 정도의 함유량이네요. 그렇습니다. 고춧가루나. 그래서 뭐 다른 좀 기준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지난해 10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임기 전체 상임위 출석률이 합쳐서 75.5%더라고요. 그래도 안 좋네. 보정을 해도. 대표 발의 법안도 안 좋습니다. 29개고요. 대한반영 폐기 4건입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오자마자 발의한 법안이 있길래 봤더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에요. 대한반영 폐기됐고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에서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내용을 제가 국감 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계속 돈을 벌고 그래서 자본금이 계속 쌓여가는데 15조 원에 곧 있으면 다 다는다. 이거 빨리 높여야 된다. 즉 누가 해도 하는 법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지금 한 3배 정도로 높아지잖아요. 이 금액은 결국 거대기업으로 흘려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긴 있어요. 외교부 장관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꼭 높아야겠다 싶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공부하기로는 높이려면 지금 빨리 높여야 된다. 지금 지나면은 걸린다. 원래 활동이 도움이 될 나라 또는 아니죠. 이번 청선에서도 강남을을 원했었지만 서대문을의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다 멱살. 다른 공약은 다 구청장 수준이더라고요. 시상에 알겠습니다. 정세균, 손학규 이런 선수들처럼 선거만 오면 신비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여권에서는 박진입니다. 심지어 인지도에 비해서도 셉니다. 맞아요. 선거 올라가면. 맞아요. 서대문을까지 돌았습니다. 역시 박진감. 마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XSFM으로 왔습니다. 저는 데이터 센트럴 팀에게 미안해서 이번 선거부터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마포까지 온다. 지금 했네. 그게 지방선거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는 마포구를 하면 선거구가 열몇 개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마포구 하면 사실 회식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총선은 여기서 끝내도 아직 강남 24곳 비례 46석을 더 처리해야 하죠. 어라? 끝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야, 진짜. 적어도 마포구는 양당의 싸움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6대와 18대 한나라당이 갑, 을 모두를 가져가기도 했고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 마포구에서만 탈선해 이 구청장을 지낸 5선 의원 슬래시 재선 구청장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 노웅래 의원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지요. 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거 방송에서 총선에서 노웅래 안 다루는 날이 오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좀 느껴요. 아, 이 의원이 더 이상 청년 의원이 아니네. 이 후보가 더 이상 청년 후보가 아니네. 김진애 전 의원이나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 지난 12년간 차고 넘치게 많았던 유력한 도전자들을 모두 견뎌내고 3선을 했던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되었습니다. 저는 마포에 투표권이 없습니다만 펄럭이던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기분이 묘합니다. 새 시대는 언제나 오고 있습니다. 3당이 각자 다른 분야에서 자신들의 시그니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여당 현역 의원인데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어울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여당 현역 의원 아닌데? 여당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정신 차려. 아, 그리고 말입니다. 3당만 낸 게 아닙니다. 4당도 냈습니다. 늘 파란색 옷을 입고. 그렇게 지면서. 죄송합니다. 일본이면 그런 줄 알았어. 되게 단순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46세 여자 변호사. 부산생 경남여고. 경찰대 17기. 케임브리지 대학 철학석사.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재산은 13억 6천만 원. 경변 유닛입니다. 경찰 변호사. 경의로 경찰 생활을 시작을 해요. 마포서 근무도 했었고요. 그 인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2005년부터 마포 거주자라고 합니다. 서울에 오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얘가 언제부터 살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런 후보가 많으니까. 왜 사실 우리가 호남 영남 가면 다 토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신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22년간 경찰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구대장을 시작으로 최초로 총경까지 승진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변호사를 취득했고 형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업이 변호사인 적은 없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미량경찰서에서 수사주의를 하던 검사가 경찰에게 하대, 폭언, 축사, 수사, 축사, 수사축소를 좀... 하대를 하다 갑자기 축사를 해줘요? 야, 이놈아, 너는... 이 축복 받으시라. 그럴 때 그 축사가 사가 사격 아니야? 하대면 이 축하의 넌 죽어라. 수사축소를 종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대구 직업 앞에서 미니스커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검경 대결의 상징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입지 전작한 경찰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오늘까지도 늘 미니스커트 여경이라는 타이틀을 악의적으로 갖다 붙입니다. 버르장머리 나빠요. 이게 도봉의 안규리 형 후보 여기에서도 발견되는 보수 언론의 습관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을 꼭 떨어뜨려야겠다고 하고 싶을 때 젊은 여성에 대한 혐오를 아주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려 애를 씁니다. 붐따붐따. 그래서 2012년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진보 언론에서 스커트, 선글라스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쓸 때 되면 최소한 차리고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안 쓰거든요. 그런데 누가 위에 쓰라고 시키는 겁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됐죠. 전남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가라 했을 때. 총경이. 그래서 바로 올해 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좌천시키는 바람에 민주당이 안 그래도 자리 없는데 공천주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버렸습니다. 백백해졌어요. 그럼 그 좌천들은 민주당에 보내는 선물이었나요? 그렇죠. 개울에 흘러오는 그 고디 줍는 것처럼. 고디, 올갱이. 고둥. 고디가 뭐예요? 올갱이. 고디바가 아니고? 청천놈들은 몰라요. 초콜릿이 게을에서 흘러내려오면 좀 그렇잖아. 고디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상도는 고디. 고디국이라고 하죠. 청천놈은 올갱이. 올갱이국. 총선 11호님이세요. 영입됐고 출마하고 있습니다. 영입인제 11호입니다. 형법을 주로 다뤄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70년 전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온갖 특발법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형법 불합리하고 되게 억압적인 게 많아요. 그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다음 데센에서 이게 호롤러법으로 가게 될지 정말로 사회를 바꿀 법률 개정안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적어도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노홍래 의원이 임종석 실장처럼 시원하게 나와서 돕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결과를 받아들인 정도. 지금 마음 좀 깔아 앉혔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지. 같습니다. 이해는 해요. 마포갑을 닦아왔던 수많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이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51세 남자 국회의원 서울 출생 상문고 연세대 경영학과 하버드대 국제개발행정학 석사 육군 상병 본무 만료 정가 없음 재산은 14억 3,474만 원입니다. 그 유명한 상문고네요. 원래 집은 사당인 것 같아요. 네. 집은 사당인 것 같아요.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세계은행에 합격을 해서 15년을 재직했습니다. 귀국 후에 사실 처음에는 20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당했어요. 그래서 입당까지 했어요. 하지만 출마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김에 아주대 통일연구소에서 소장을 역임을 하다가 21대 총선에서 이제 튀어나왔어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6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의 하이라이트예요. 명목상 징계로 제명이 된 후 본인이 창당한 정당이 있었죠. 시대전환으로 복귀를 합니다. 여기서 당대표이자 유일한 의원이 됐어요. 시대전환은 실용주의 정당, 플랫폼 정당 이런 걸 표방을 했었죠. 슬로건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그리고 이게 아직도 조정훈 의원의 인스타 고정 게시물로 맨 위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동네에도 계속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여기에 우도가 제주도의 우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정당이죠. 이명박, 조정훈 두 사람의 실용주의라는 단어를 본 뒤로는 편견이 생겼어요. 뭐랄까 박식한 사람들, 커리어가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 혐오 집단들이 덜어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뭐 친낮게 몇 명, 친한게 몇 명 이런 원로 인사들이 추려졌던 곳이었습니다. 시대전환. 거기에 이제 비교적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공천을 받게 돼서 시대전환을 처음에 이뤘던 사람들도 많이 실망을 했다는 후응이 들립니다. 이제는 실용주의라는 거를 이제 그냥 다른 이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그랬고요. 임기 초기에는 기본소득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이게 세계 최초였대요. 법안으로 발의가 된 거는. 그리고 손실보상제도 가장 먼저 주장을 했고 주사일제도 주장하는 등 왼쪽에 좀 가까워 보이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정부질문과 국감에서도 좀 점잖은 스타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법사위에서는 캐스팅보트 역할까지 쥐면서 제3정당 역할을 오랜만에 하는 데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피커가 고장난 듯한 저음이 특징이죠. 그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선택들을 많이 했죠. 가장 늦게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다던가 해서 자기한테 캐스팅보트가 올 때까지 침묵하는 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러브콜이 많았어요. 그래서 20대 대선에서는 김동연 현 경기지사 캠프에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결벌한 뒤에 갑자기 타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게 아닐 수 있겠지만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 쪽을 좀 당황을 시켰었고요. 이외에도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에 대한 외교 방향에도 계속 동의를 했었고. 하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외국인 가사도음이 최저임금제 폐지였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차별의 깃발을 갑자기 높이 들더니 그 상태로 국민의힘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더벅더벅. 현재 국민의힘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사실 조정훈 의원이 쏘아올린 큰 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대전환도 국민의힘의 흡수통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보수 진영 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합당 전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독특하지만 의미 있는 스타일 이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의미한 평가. 지금은 훈훈 브라더스래요. 절친 됐어요. 조정훈, 한동훈 해가지고. 네. 훈훈 브라더스. 여기에 오세훈까지 합치면 훈훈, 훈훈 브라더스. 친한 게 최측근이 됐습니다. 네. 아주 꼭 붙어있어요. 갑자기. 출석률을 한번 보죠.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반전이었어요. 실용주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입법활동을 열심히 했을 줄 알았는데. 법사위 80.9%, 예결위 60%. 이 수치만 보면 그냥 준비된 국민의힘이거든요. 아, 민주당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본 거죠. 오, 출석 이렇게 하시면 공천 못 받아요. 라고 들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전환한 것이 아닌가. 대표 발의 법안도 39개고요. 수정가결 2건입니다. 아, 뭐야.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팅보터의 존재감이 강화될 때까지 크게 의견이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스탠스까지 몰리는 상황을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것이 곧 쓸모없는 입법노동자여도 된다는 건 아닌데 쓸모없는 입법노동자입니다.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수정가결된 두 건 중 한 건은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거예요. 다른 의원이 했다면 이민정책 열심히 고민해야지라고 했겠지만 조정은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좀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건지. 39개 중에서 대한방향 폐기도 없어. 네, 그게 신기해요. 대한방향 폐기가 하나도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관심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개, 100개 내놨는데 대한방향 폐기가 제로우면 너무 많으면 또 막차 탔나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대한방향 폐기가 제로우면 나머지 299명에게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즉 헛소리 같은 법을 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아니요, 싫어요. 엄청나게 직설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벨비클럽장을 고망갈롭게 괴롭히고 했고요. 너무 갈궈서 미안해. 이제. 아직 방송 중에. 벨비기 조정훈이야? 방송 중에 진치만 다섯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망갈굴 거야. 이런 사람이고요. 자, 녹색정의당 보시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김해미 29세 여자 정당인 전 녹색당 부대표였습니다. 네. 현재는 녹색정의당 공동대변인입니다. 재산은 2300, 예금, 적금, 보험뿐입니다. 당사에서 잘 수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정가 없습니다. 아니면 집이 이제 뭐 엄마나 아빠랑 사는데 엄마, 아빠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인연을 끊었다. 독립생계다. 네, 네, 네. 집에 가서 인사를 안 한다. 오타베 주로 몰래. 그런 느낌의 독립생계. 그렇죠. 엄마랑 얘기 안 한 지 6개월 됐다. 이런 느낌. 팬데믹 때처럼 이렇게 저 비닐 벽 쳐놓고 이렇게 산다. 그럼 공짜로 사는 거죠? 아무튼. 그럴 수도 있죠. 현수막을 리폼해서 바람막이 선거 유세복을 만들었는데 재질은 꺾을꺾을하지만 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하얀색, 녹색, 노란색이 이쁘니까 바람막이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80년대 자메이카 팀 올림픽. 오, 맞아요, 맞아요. 네, 개회식 자켓 같은 느낌이에요. 현수막을 리폼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약간 상징성도 있고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블루구의 정책 공약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펫샵 동물 판매 금지.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쓰레기를 자치구 권역 단위에서 책임지는 분산형 처리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마포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길에서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모든 자치구가 소각장 하나씩 두는 게 결국 답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서 그 문제로 주민들이 많이 폭발하고. 그런데 마포구가 지금 2020년대 내에 그걸 혼자 봤죠? 그럼 마포구 말고 딴 데 안 생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폭염, 혹한 시기에 2주 휴일 제도. 음... 이것도 눈에 띄네요. 멋지네요. 폭염은 뜨뜬 미지근합니다. 그동안 월급은 네가 줄 거냐. 세금은 면제해 주는 거냐. 쉬면 돈이 생기지. 저는 개인적으로 개 도축 금지하는 것보다 패샵에 규제를 넣는 게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더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동물보호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녹색당이 압수나가다 보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데 현실성의 문제죠. 패샵을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 최대한 양지화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성을 언제나 봐야 되잖아요. 개 도축업자와 그 도축한 고기를 사다가 파는 소매업자 정도의 압력단체는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크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스텝 중에는 패샵이 있는데 이 압력단체는 얼마나 셀까? 그걸 녹색정의당이 계산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성곤 의원 발의했는데 그거 폐기했잖아요. 철회했잖아요. 이 패샵 산업단체에서 와서 압력해서 이번 선거연대로 인해서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녹색당 출신으로서 가장 큰 지분을 얻게 된 인물입니다. 보셨고요. 개혁신당 후보 있습니다. 개혁신당 굉장히 잘나가는 변호사였네요. 재산 16억 7천. 본인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양본부 만료 장차남은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최초 정치 커리어는 윤석일 컵캠프에서 발견되지만 작년 12월 국민의힘 탈당 왜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법과 문학 고전과 영화 속 법 이야기라는 책을 2년 전에 냈어요. 죄송한데 왜 탈당했을까요? 홍치 못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괜한 소리를 했네요. 나는 이따가 형이 얘기해줄 줄 알았어. 괜한 소리를 했네요. 이쯤 오면 상식이지요. 아니야 형. 나 전국을 돌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알았어요. 책 법과 문학 고전과 영화 속 법 이야기. 피노키오가 위증에 성공할 수 있을까? 코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 되잖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코가 길어진 걸로 저걸 위증이라고 판사가 판결해도 되느냐?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조 휘하에 있다 유비에게로 돌아간 관우를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해야 할까요? 와 재밌는 책이네요. 이런 장르 있어요. 법이든 역사든 뭐든 다. 과학이든. 이렇게 일상생활과 엮여서 하는 것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들어서 심신상실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은데요? 이런 거 유튜브에서도 되게 잘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옛날 뉴타입에서 만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칼럼 란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혹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하나 봤어요. 채널이 있거든요. 1570명 정도 구독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법률 얘기 시사 얘기로 시작했다가 개혁신당 대변하는 얘기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별말 때문에 성장을 못했네요. 소재는 재밌는데 이야기가 재미없나 보구나. 공약. 글 재밌는 사람 만나봤는데 개 재미없으면 슬프잖아. 맞아요. 제일 많이 슬퍼해 본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 스튜디오에도 한 명 있잖아요. 그럼요. 젠장할. 아니야. 네 얘기 아니야. 정말? 마포의 시급한 문제는 교육 문제라면 운을 띄웁니다. 결론. 대흥동 학원가를 띄워서 사교육 3극 체제를 만들겠다. 3극? 아. 왜 어느 자영업자들을 밀어주는 거죠? 1극이 강남이면 2극은 어딜까? 목도. 목도. 양천국. 그럼 이제 대흥동을 띄우겠다. 3극을 만들겠다. 그러면 대흥동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웬 떠? 사실 우리 지금 제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 어디 감? 근 20년째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20년 사이에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제는 거의 바닥 났어요. 애들이. 중앙공약으로는 저출산 얘기를 해요. 사유리 씨를 언급하면서 부부와 그들의 생물학적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많다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막판에 대리모 제도 한시적 합법화 얘기가 나옵니다. 주로 이상한 대로 자꾸 빠지는구나. 드리프트를 빡세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성 신체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야. 이거 사람 보기를 조정훈같이 하네요. 씨바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리 씨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거 정의당에서 하는 얘긴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출당 나가겠는데 했는데 아니에요. 꼭 껴안고 있겠어요. 개혁신당이. 문제 제기는 괜찮은데 문제 제기를 하다가 드리프트를 빡세게 하네요. 너무 휘깍도는데. 일단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이해 못한다는 점에서는 중앙당과 코드가 아주 잘 맞는 인사입니다. 교육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사교육을 띄운다고 그러고. 사유리 부부와 생물학적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그러니까 정상가족 문제를.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대리모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대리모 합법화하는 국가에서도 대리모를 제대로 합법화하려면 철학적인 수준에서부터 굉장히 두터운 논의를 오랫동안 쌓아가야 하고 그러고 나서도 행정적인 감시, 사법적인 감시 이런 걸 두텁고 섬세하고 촘촘하게 깔아놓고서도 문제가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인종 얘기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현 법률사무소 도화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마포울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정의당 8.9% 미래통합당 36.8% 민주당 53.7% 21대 총선의 결과가 마포 을을 설명합니다. 캐스팅보트가 될 진보적 표심의 크기가 크지만 결과적으로 양당 중에서 못한 쪽이 지는 표심이 21대 총선과 반대였던 지난지선에서는 정의당의 4.5% 득표가 역할을 하여 국민의힘이 2%의 승리를 거두지요. 합정동과 망원동과 연남동과 문학인이 있는 마포 을입니다. 밖에서는 힙스터 지역구인 줄 알지만 보시다시피 힙스터고 뭐고 지역민들의 표심은 보수에게 딱히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강용석이지요. 희대의 송희롱 발언으로 사라졌던 18대 마포울 국회의원 강용석의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민정단계는 그 이후부터 이 지역에서 장사하기가 꽤 어려워졌습니다. 강용석과 일진일퇴하던 현 챔프는 20대 총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 컷오프되고 낙천을 기회삼아 전국 유세활동을 조직하며 스타로 떠올랐으며 손혜원 현 소나무당 선대위원장이 지역구를 비우자 다시 돌아와 21대의 낙승 이번에 4선에 도전합니다. 여당은 비대위원장이 말만 박절하게 하지 사실은 층층 데레데레하며 좋아하는 옛 운동권 인사 녹색정의당은 개혁신당 현관 50미터 앞까지 갔다가 정의당으로 돌아온 현역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블루커밍 58세 남자 국회의원 아유 어르신처럼 또 리을을 니은으로 읽는 거 봐라 정청래? 정청래 3남은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데 이 3남이 중학생 때 성추행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아버지 정치행로에 큰 태클 한번 걸었죠. 그렇습니다. 아들 목록에 추가가 되었어요. 아버지 정치 지은드는. 분류하자면 방송인 의원 유닛으로 저는 그냥 구분을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0.1노엘쯤 됩니다. 1990년에 미 대사관저 점거 관련 사건 때문에 그렇게 정가가 생겼고요. 맞습니다. 2004년 6월에는 또 집시법으로 벌금 100만 원이 생겼어요. 재산은 15억 1천만 원 건물이 한 7억 6천이 되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21년식 제네시스 330이 855만 원일 것 같진 않아요. 어서 부셔드셨구만 그런 껍데기가 다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샀지 엔진이 막 밖에 드러나있고 그래서 내가 침수 차량이 아닐까? 아 매드맥스처럼 그래서 침수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 번개장터에서도 제일 싼 게 3900인데 제가 제네시스가 비싼 차라는 거 정도 알거든요. 많이 긁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상 차량 기준 가액이어도 이 정도면 노삼으로 입문을 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열린우리당에서 이것저것 활동을 좀 했어요. 설화에도 많이 휘말렸고요. 04년 탄핵 국면에서는 강용석을 잡고 초선이 됐고 08년은 낙선, 12년 19대에는 당선했고요. 20대 총선에는 공탈이 됐습니다. 21대는 당선됐고요. 그래서 이번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후보들에게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정도의 염장지른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같이 유세대 가라. 약간 또 반전이에요. 본회의 99.40%, 산통자의 100%, 대표발이 176개, 대한반영 폐기 40건, 원안가결 5건, 철회 4건, 폐기 2건,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법 5개인데 국회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원안가결 5개나 된다고요? 가깝기는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원안가결법이 뭐냐면 세종대왕 호롤러법이에요. 내일이 같은 날 세 개가 다 그런 법이에요. 단어고치기, 단어고치기. 볼펜 쌍으로 들고 채우는 깜지거든요. 진짜 깜지법입니다. 깜지법. 철회한 법안이 오히려 의미가 있었어요. 사립학교법인데 사학재단의 반란을 못 견딘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라는 법이었거든요. 매우 의미가 있었지만 목숨을 내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목숨이 중요했는지 수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압력단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학집안의 권속들.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들 중에 사립학교법 관련해서는 다 계류 철회. 계속 그런 패턴이에요. 열린우리당이 지금 20년째 도전하고 있는 문인데 전혀 금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성역인 것 같아요.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거의 지금 몇 개의 호롤러법 감점을 제외하면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놀라운 체력이죠. 저만 해도 많이 본 사람이고요. 학교에서 보는 제일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전출하고 시험 잘 보는데 모든 술자리에 다 있는 사람. 이과 저과 다가가서 술 먹고 있는 사람. 다음날 제일 지각도 안 하고 짠 와 있는 사람. 그리고 동아리 세 개 한다. 그리고 연애도 해요. 근데 여자친구 맨날 바뀌어. 제일 열받는 문제는 재미가 없어. 아 맞아요. 낙곱스 나와서 6회 3회 통계 3회 의원이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노재미인데 바빠. 근데 이게 굳이 안 찾아들어도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캐릭터를 너무 똑같이 밀어붙이니까 언젠가부터 웃긴 거야. 나는 내 호르몬 문제인가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같은 걸 계속 쓰니까 웃기더라고. 권조혜터 정말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합니다만 이런 후보를 다뤄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함운경. 60세 남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박스 클라우드 글래스. 지지난주의 생일이셨어요. 여수여 여수님 번째. 직업 도, 서매업, 괄호 열고, 생선장수 괄호 닫고.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실로. 그러니까 초장부터 기만을 하고 들어갑니다. 진짜 선관위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저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진짜 손모가지 나랑 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순간 잠깐 너무 졸려서 덕질이님 몸에 빙의를 했나? 그런 기분. 그렇죠. 군산에서 2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본인 5급 질병. 각막 반응이래요. 그래서 전시 근로형이고요. 장남은 병적부 기록이 없어요. 저도 이런 후보가 나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신기해요. 진짜 진기하네요 진짜. 국적을 옮겼나?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죠? 잠깐만요. 아들이 사망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안상 기록을 할 수 없는. 이건 도망칠 수 없거든요. 사망이 유력해 보여요. 그리고 차남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또 차남은 또 있잖아요. 정가가 5건인데요. 그중에 민주화 관련이 3건입니다. 그렇습니다. 86년에 특공취상, 폭처법 위반, 국법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연속으로 받았어요. 한 해. 이건 어떻게 될 일이냐. 서울대 산민투위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산민투위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90년에는 국법법 위반, 사설강습소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 그리고 02년에도 국법법 위반으로 200만 원, 2019년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200만 원, 2019년은 다른 건인 것 같아요. 네. 소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재산이, 저 이것도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천만 원, 장녀명의 월세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 천만 원이면 요새 거의 대학과 오피스텔보다 조금 안 좋은 연립축대? 모르겠어요. 강남대로 변일 텐데 그러면 역삼동, 서초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본인이랑 차남은 재산 신고 상황 없지? 그러니까 안쪽에 뒤지면 건물에 쪽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횟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재산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장남 사망 아니에요. 여기 고지 거부, 피부양자 아닌. 파양인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병적부 기록 없음이라고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국적인가 의심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국적이 달라졌으면 유학을 보내도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보단 낫네요. 다 자기가 벌어서 갔다고 쳐도. 되게 미스테리하네요. 정확히 지금 그 말 하려고. 여당 후보 치고는 너무 미스테리한데. 선거도 여러 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다섯 번을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다는 거네요. 15대 총선 관악감. 한동안 안 나왔어요. 15대 총선 관악감 낙선. 16대 총선은 군산으로 가서 낙선. 고향이니까요. 2002년에 군산 재보궐선거에서 낙선. 02년 지선에서 군산 시장에 나와서 이때 처음으로 당적을 가졌어요. 열린우리당.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20대 총선 군산 다시 무소속 낙선입니다. 얘기할수록 당황스러워지죠. 기자들도 당황스러워졌는지 인터뷰를 하러 많이 찾아갔더라고요. 이 당황을 풀어야겠어. 뭐하는 사람일까?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갔나 봐요. 작년 광복절부터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을 해서 운동군 청산을 주장했어요. 뭐야 이게? 민주화운동 동지회에서 동료들을. 동지들을 모아서 우리같이. 함께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요. 하나가 되요. 승천하자. 카미카지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자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영입인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작품이죠. 전향은 수긍하지만 변절은 아니래요. 이것도 뭔 소리야? 살아보니까 자본주의는 착취가 아니라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서 50대의 철저한 시장주의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보 우파래요. 아 네. 제가 이걸 보고 따뜻한 아이스크림 아니야? 그런데 진짜로 본인이 나는 그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더라고요. 아프가토맨. 아이스크림 책임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아이스크림 책임. 아프가토맨. 그리고 신동화에서 칼럼코너를 연재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칼럼코너의 이름은 함운경의 생업전선이에요. 읽어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을 하고 오염수 괴담이 어업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진한 정부 정책이랑 야당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가게 연 다음에 그 역할에 굉장히 충실해졌나 보네요. 그리고 뭔가 팬데믹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움이 전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국민 승리 22일로 처음에 모든 운동권 인사들이 그러했듯 현실정치에 처음 출발을 했는데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 되고 컷오프 되고 컷오프 된 반복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분노가 쌓인 것 같아요. 그때 내 밑에 저 때 산민투 할 때 내 밑에 있던 애들도 제선 3선 4선 하는데 난 뭐야 라는 불만이 쌓여있던 것 같다라는 게 베테랑 언론인들의 분석이죠. 이렇게 활발한 스피커로 나선 거는 작년부터고요. 이번 선거는 운동권 대 운동권의 싸움이 아니라 생선장수와 정치꾼의 싸움이다라고 마포의 선거를 프레이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도 꼭 생선장수라고 쓴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은 다섯 번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권 청산 내 기수로 그냥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까? 네. 공약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계에서는 딱 한 번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주당계가 오랜 세월 거부해왔던 인물입니다. 이번에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도구로서 민주당이 여러 번 벌였던 인사들 중에 이번에 국민의힘에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국민의힘도 좋은 인재를 등용하고 싶죠. 근데 얼마나 사정이 좋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대표 인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 되게 시끄럽게 언론에도 많이 비치기를 원했던 지역구에 공천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자 마포불은 현역이 두 명입니다.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장혜영 27세 비례대표 37세 아 뭐야? 못한가봐요. 10살에 깎았어요. 내일부터 송가벽 잘 받고 한자리라도 정은정과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노축사님도 나이는 안 찔리지 않았나? 가만히 있나요. 왜? 특이한 변종이 나왔어요. 장혜영 37세 비례대표 국회의원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연세대 신방가 중퇴 재산은 5억 5천입니다. 전가 없고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다양한 활동을 했죠. 유튜버, 영화감독, 싱어송라이터 등등 발달장애인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사는 중이고요.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 2번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95.81, 기재위 94.64, 기우위특위 100, 예결위 80%입니다. 대표발의 법안이 39개고 대한반영 폐기가 6건입니다. 본인 홈페이지에 본인이 4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의 국회정보접근권과 방청권을 개선한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본법을 꼽아놓았습니다. 공약은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24세기인 장애인활동지원, 안전한 임신중단과 비혼출산지원 등입니다. 이번 얘기에 실패했던 거 다시 시도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목표한 이슈에 집중하는 국회의원이죠. 현장에 많이 가죠. 지난 하반기부터는 기후위기를 좀 더 핵심 의제로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이렇게 3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테크니컬 이슈. 너무 길게 하면 팟캐스트는 업데이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이 두 개로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네. 유튜브에서는 이번에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서상준 민정수석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을 그냥 막 10시간짜리 이렇게 올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올라오시면 광고를 듣고 양천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파일이 다운받아져 있을 겁니다. 초췌 여러분. 아무튼 잠시 후에 만나요. 친절한 예고. 한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광고를 듣는 동안.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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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서울시간 한강을 넘어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갑 주로 목동인 양천갑은 주로 신월동인 양천을과 표심이 꽤 다르죠. 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교육 중심지들이 그렇듯 보수 초강세 무민정부 이후 2020년이 오기까지 보수정당이 한 번도 진 적 없는 서울 보수의 병참기지였습니다. 00년대에는 이회창 시절 한나라당이 낳은 최고 스타 중 한 명 노상방료 오마카세 원희룡 의원이 항상 50% 넘는 득표로 3선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시절 목동 주민들은 추접하게 분노합니다. 언제나 표를 주었더니 보수정권이 행복주택 사업을 하다니 주민 비대위는 표면적으로는 교통대란, 주차전쟁, 초과밀화급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속내는 계급사회에 물이 흐려지는 게 싫었던 거죠. 보수 표심의 코털을 보수정권이 건드리고 안 그래도 그게 싫었던 나머지 표심이 이때다 하며 민주당의 신인 후보를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시켜줍니다. 그때 대비한 정승이름을 가진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56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목포생 목동초 장훈중 강서고 숭실대 경제학과 연세대 도시공학 석박 독자사유로 육군 일병 전역 재산은 7억 6천 문체부 장관 청문회에서 통장 46개가 걸렸거든요. 지금 재산 보니까 싹 정돈됐나 봅니다. 세정치 국민의의 김대중 총재 비서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을 거쳐서 눈에 확 띄는 활동은 없었고요. 당내에서 조용조용 지내다가 선거 있으면 선거 돕고 당내에서는 문화나 스마트라는 이름붙은 위원회를 맡다가 2021년 문체부 장관도 거쳤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나이 40 넘어가면 저 우리 어릴 때는 40 넘어가면 얼모스트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통장이 종이 통장이 다들 한 30개 40개씩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6개 까였을 때도 너무 잔액 드리고 이래가지고 좀 그냥 그러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맞아. AKM 돈 뽑으러 가잖아요. 대학생 때 용돈을 카드로 뽑아야 되니까. 그럼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통장 120개 정도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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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직. 저 이제 이해했어요. 아직 90%밖에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도트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지직 지직. 아마 인사하러 다니다가 은행원들 인사하러 다니다가 천원 주고 통장 만드는 게 여러 개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본회의 빼먹고 스페인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이 걸렸었어요. 몰라. 병가 처리는 보좌진 실수라고 꽁무니를 빼고 욕 좀 먹었죠. 장관 재직 당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병역법 개정안 국회의 통과를 촉구했어요. 그냥 BTS 군대 가는 문제가 걸려 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BTS는 군대 가고 이 논의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논의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BTS는 군대를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 멤버들 입장에서 잠도 데워주고 그렇죠? 이러다 큰일이 나는 아닙니까? BTS는 군대지 말자. 연집해야 되는 부분. 적어도 BTS 멤버들로만 축소시켜서 상황을 보면 군대 끼이는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개인자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정치권은 사실 이거 건드렸다 칭찬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1대까지 재선에 성공을 했고 3선 도전 중입니다. 출석률 볼게요. 본회의 81.44 외통이 84.44 그죠? 작년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대표 발의는 근데 32건이고요. 대한반영 폐기 7건 수정가결 1건 검사에게만 주어졌던 수사 종결권을 이 사법 경찰에게도 주자라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근데 이런 비슷한 법안들을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동시다발로 다내요. 검수한 박 폭격. 네. 그렇습니다. 계류 죽인 법안 중 하나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제도적 관점의 정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법들이 있고요.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입법활동은 안 보입니다만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하다 싶은 건 내고 대체로 정말 황의정순 같은 입법활동을 했더라고요.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네. 그리고 이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검찰 빼고 네. 건드려 놓는 법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게 아 미리 해놔야지 그 다음 논의가 또 가고 또 가고 이러는 거지 갑자기 유사일에 새로운 법 생기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죠. 그렇죠. 지금 우리 장관 디버프를 되게 여러 명 보고 있는데 그 중 최고네요. 그러니까요. 장관한다고 30%, 10%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장관 디버프 주고 자상한 아버지 디버프 주고 그러면 최상입니다. 정말. 올라! 올라! 아주 뭐 쓸데없는 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양천구 관련 공약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같은 사무실 건물에서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죠. 아 맞다. 그지. 양천구에서 공개 방송할 때 작가님은 그 건물에 황희 의원 사무실 있는 거 몰랐죠? 몰랐었어요. 우리 목동에서 공개 방송했을 때. 아 그랬구나. 스텝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황희 의원 사무실로 딱 들어왔어요. 안으로 내려. 되게 엉성한 곳에 있더라고. 싼 맛에 들어갔나봐. 아니 그래서 저희 오신 관객분들 몇 분 중에서 길을 잃고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기억하시죠? 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구자룡 46세 남자 변호사 양천구 출생 양화초 양동중 양정구 홍익대 법학과 4050회 육군병장 만기고요. 재산은 10억 457만원입니다. 정가는 없습니다. 집은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유닛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많죠 국민의힘에. 이걸 따로 유닛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서울까지 와서야 들었어요. 이재명계입니다. 이재명계. 네 이재명계. 2020년부터 방송활동을 시작을 해서요. 시사 이슈들을 좀 법리적으로 다루는 그런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보수 농객 칭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장동 의혹을 좀 주요 아이템으로 삼으면서 유명해졌고요. 주로 YTN이나 채널A에 나왔어요. 지난 12월에 국민인재로 영입이 되어서 한동훈 비대위 지금 비대위원도 맡고 있고요. 경선에서 비례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꺾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법인 아리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더라고요. 이 학원이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안성에 있는 가온고라는 학교 하나던데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재산이 있나 봤더니 그건 없더라고요. 이사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사회이사라든가. 그래서 이런 이력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교육티오로도 좀 보는 것 같이 말을 했어요. 그 동네 교육티오는 사학. 교육과 법률을 연계하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잖아요. 요새 변호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논란이 있죠. 그런 류가 있습니다. 과거 집단 강간 사건에서 주치감경을 주장하는 가해자 변호인단에 포함이 돼가지고 좀 논란이 됐어요. 이게 참 비정하한데 이런 설명도 부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는 걸 정치인 표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방송은 대한민국의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걸 변호사 표본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궁금해서라도 포털에 각종 성범죄와 얽힌 단어들을 그냥 한 단어만 계속해서 쳐보세요. 그럼 다 로펌 광고입니다. 수십 개 수백 개 나옵니다. 양재혁 지하철역만 지나가도 로펌 광고 붙어있죠. 그래요? 네. 거기 선팅되어 있어요? 성범죄 이렇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고 아 진짜? 양재혁에 내리면 양재혁은 전부 다 변호사 광고만 있거든요. 그 둘밖에 없어요. 이혼하고 이혼 아니면 아 가정범원 근처 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라면 다 이게 하나씩은 걸리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이런 가해자 변론을 했다고 해서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는 봐야 되는 거죠. 정치인을 하겠다면. 저는 이 정도부터는 생각하고 그 다음번 지성 그 다음번 총선에 유권자들을 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월급 변호사가 로펌에서 사건 가려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덕진흥이 알려준 이 클루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변론 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냐. 네. 구자령 후보도 이제 본인이 대표 변호사 뜻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그럼 그 변론 작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21년에 세계일보에서 성범죄 판결에 대한 성인지 감소성 도입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를 한 인터뷰에서 말한 거를 찾았어요. 사실 이게 또 이게 더 중요한 클루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사화는 안 되더라고요. 0.2%를 지금 그렇게 크게 키운다고? 네. 이제 국민의힘 기조에 맞는 얘기니까요. 사실.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감성이나 젠더 이슈 영역으로 이걸 치환해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뺑기죠. 번역하기 애매해서 그냥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감성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그런 비판을 열심히 하는데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사실 이 얘기에서도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이 참 점잖게 말하고 지나갑니다만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왜 저런 이상한 사람들을 두고 이게 뉴스가 안 되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 사람이 개를 물지 않는 이상 개가 맨날 사람을 물어도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할 정당의 자리에 개가 저렇게 많은 것은 누구 탓이 되는 거죠? 강영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했다고 듣긴 했는데 있던데 공약은 목동 신시가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인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시장과 소통해서 추진하겠다. 근데 여당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벨트를 넓게 경기도로 봤을 때부터 경기도까지 봤을 때도 오세훈의 입김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염동옥 남자 60세 정치인 축하합니다.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정치인이라지만 정치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럼요. 나는 가정 정치인 연세 경제학과 졸업 전 대우증권 직원이었고요. 현 2회 출판사 대표이자라고 하는데 선거 때마다 제가 2회 출판사의 실체를 찾지 못해요. 그렇죠. 어려워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공군 병장 만기 이게 처음에는 장남 입영 준비였어요. 그렇죠. 남의 군대 빨리 지나간다. 공군 병장 만기 차남까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무 만료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2014년부터 2년마다 구청장 국회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나오다가 어쩐지 저번 지선에는 한 번 쉬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리하지 않는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 이름이 차차기 대통령 염동옥이어서 우리가 흠칫 놀랐었죠. 맞아요. 아무래도 탭을 닫기 전에 신경이 좀 쓰인다. 오랜만에 봅니다. 야망. 새하얀 공보에 자신이 제기한 민원들을 쫙 적어놓은 그 후보입니다. 그렇죠. 악성리론이. 제가 우리 노동자들 보시라고 공보 링크도 다 걸어놨어요. 네. 구경하고 계세요. 재산 4억 5천 5백 4십 4만 5천 원이었는데요. 네. 이번엔 3억 4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이고. 배우자가 전남 화순에 잡종지가 있고요. 네. 넥소를 타더라고요. 아 네. 수소차. 그래서 네이버 넥소 카페에도 가입을 했는데 네. 등업 신청과 닉네임을 카페 규정에 맞게 하지 않아서 등업이 안 됐어요. 아이고 이런. 유령회원이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그 네이버 넥소 카페에 가입하는 옆에 조그맣게 자기가 설정한 이미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뜨잖아요. 네. 그 출마 사진을 그대로 박아놨더라고. 공보 사진을. 아. 넥소 카페에서 후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공보는 제가 농자들 보시라고 올려놨고. 지난 공보에 정치 두 살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진이 진짜 아기처럼 보여요. 이렇게 나왔어. 공약을 안 지키면 처자식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겠다는데. 그게 처자식은 무슨 죄예요. 크게 매력적인 재산의 규모는 아니네요. 출마할 때마다 지금의 정치는 서로 싸움질만 한다. 자전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적이 없고. 이 내용이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실제로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 총선에서 8%를 득표한 것이 인생 최대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출판사 사장이지만 출판기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네요. 공보에 늘 자신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된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게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신전이동 시장에 풍선 띄우는 것이 합법인가? 라는 민원은 기본적으로 합법임 해결. 와 진짜 예능캐다. 동네 해결사. 아름다워. 일본 예능이 나올 것 같아요. 놀이터에 우레탄 요구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냥 종결됐어요. 민원이. 왜죠? 조경 전문가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조경 전문가가 모래에서 우레탄으로 가는 추세가 요즘 다시 모래로 추세라고 답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해결. 친절해. 일단 정직합니다. 공약은 매번 똑같습니다. 출판기념회 폐지, 뇌물 안 되고 지역구 사무실 운영 안 하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파일을 전부 폐기하겠다며 빅브라더 방지 법안 등이 있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출판사 사장이 출판기념회 싫을 것 같긴 해요. 양총갑의 주민들은 진짜 복받은 게 이런 공부 받으시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거리 많은 공부가 두부러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성격이 명랑캐활 유머라고 합니다. 초5에서 중3까지의 4년간 생기부에 그렇게 기술되었고요. 궁금한 건 고등학교 생기부는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그것도 구해달라. 우울, 염소에 좌절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출판업체를 가지고 있는 후보는 대체 피선거권자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무소속 후보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쓰기 힘드니까 공부 이렇게 크게 여러 페이지 안 하거든요. 무소속 후보가 12페이지짜리 공부 내는 건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디지털 공부인데 실제 우편으로 배달되는 공부는 어떨지 지역 주민들만 알죠. 저는 보통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흥부처럼 착하다고 공부에 적혀 있어요. 공부 맨 마지막에 보면 놀부부들찌기 앞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형을 협박하는 건가요? 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선거 때마다 쓰거든요. 너무 슬껄한 친구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여자아이요? 되게 멋있죠? 그 친구 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 아이들도 많이 컸을 텐데 두 데 갔다 했을 수도 있어. 이 사진 재현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진을 올해도 쓸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만났습니다. 올해 안 보니까 궁금하고 보니까 반갑네요. 그게 내가 출마 중독 사천왕들을 기다리는 이유야. 그러합니다. 옆 동네로 가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을 정치사 이번 총선의 지역구들을 돌면서 대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우리 정치사에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삼김시대를 풍미했던 거의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사라지거나 보수 정당으로 배를 갈아타 자기 자리 사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 세대의 스타들에게 자리를 내줬더랬습니다. 더 옛날 이야기. 군부 정권에 대한 협력을 주장했던 야당 실권자 사쿠라 이철승과 극한의 각을 세우다 이철승 제명의 앞장서 지지자들로부터 사무라이 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DJ의 충청권 최고 공신 김영배 전 국회 부의장은 양천구에서만 육선을 했던 절대강자 나이 드신 분들은 확 벗겨진 머리에 짙은 눈썹 큰 코를 보면 기억나는 그 인물이죠.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선관위원장이었던 김영배 의원은 노무현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비판에 앞장서면서 노후보로부터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지 못했다고 푸념한 것이 여론에 불을 지펴 이후 반노무현 전선의 민주당 의원들을 일컫는 별명 국물당을 탄생하게 하였고 다시는 민선직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이 지역구 역사를 변화시킨 또 다른 이정표는 박근혜 탄핵 바른정당으로 빠르게 나가있던 양천을 3선 김용태 의원은 17년 대선 직후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자 누구보다 먼저 유승민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유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답습한다며 누구보다 빠르게 자유한국당에 복당합니다. 다음 총선이 오기 전까지 철새 이미지를 다 지우지 못한 김용태가 사라진 후 신호활동을 12년 만에 민주당에 안긴 챔피언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66세 58년 개띠어 남자 국회의원 전남 순천생 여수동초 여수중 광주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본인 녹화사업 강제징집으로 병장 만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장차남 육군병장 만기 정과는 3건인데요. 92년에는 국보법 위반인데 2001년에는 도로교통법 음주 벌금 100만원입니다. 또 먹었어요. 그 이후에 2004년에는 음주 150만원. 더 먹었다는 얘기인 거죠? 더 먹었네요. 민주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되겠습니다. 재산은 11억이고요. 장차남이 주식을 한 1600만원 정도를 갖고 있고요. 가상자산을 조금 가지고 있네요. 나머지는 특유사항 없는 것 같고. 학교에서 재적을 당하고 잠시 회사원 생활을 했었대요. 그리고 경실련에 적을 두고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워낙 사부작사부작 스타일인지 눈에 확 들어오는 일을 벌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이가 되게 많고. 장남은 이거 왠지 옛날 토스 무슨 이벤트 같은 걸로 받은 주식 같은. 애플 0.01147주. 애플 3천원, 스터벅스 천원, 테슬라 천원. 이렇게 갖고 있어요. 맞아요. 정직하다.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기성언론의 이야기처럼 386들이 사회기득권이다. 그런데 사회기득권인 66살짜리 아버지를 둔 아들 둘이 이렇게까지 개털이면 걱정이죠. 어쨌든 이걸 본인 공부에는 중진 같은 초선이라는 평가를 자기가 받는 데예요. 우리가 출석부 봐야죠. 우리가. 결국 그냥 애늙은인가? 이런 말인 거잖아요. 하지만 늙은늙은이입니다. 그런데 선거 경력을 양천구 을에서만 3번 도전을 했고요. 19대,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하고 21대는 57.54%로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 도전 중인데 중진 같은 초선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초선 출석률이에요. 계속 나가요. 한 번만 안 나가면 욕먹을 것 같아 이러면서. 본회의 96.41%, 외통이 97.30%가 있고요. 대표 발의는 59개, 대한반영폐기 7개, 철회 하나, 수선가결 하나입니다. 폐기법안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이 발생을 했을 때 가족돌봄 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주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냈는데. 와, 서유럽 같네요. 이게 폐기가 됐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가 못한 거죠. 너무 이르다. 그런데 논의는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진보적인 법안이네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와 처벌에 관련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법률 등을 발의했고요. 제가 10년 동안 딱 한 번 그 알실을 본방 녹음날 못 참여했던 날도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보좌관들이 대체로 어떤 성향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쭉 법안들을 볼 때는. 그래서 들썩되는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역 공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 그러니까 우리 판문장 합의 있잖아요. 이 국회의 비준을 언급하고 있는데 외통위 소속의 의원으로서 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후보의 지향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교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초선이면 보통 외통위를 안 껴줘요. 외통위는 중진자리잖아요. 그렇죠. 국감 때 해외여행 많이 가고. 사선 이런 분들. 그두자도 아니면 나이 많은 초선한테 주거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건 되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못하거든요.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오경훈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정당인 대구 출생. 그런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 용분고 서울대 외교학과. 86년 서울대 총학생이었던 운동권 유닛입니다. 총학생 회장이요? 네. 총학생 회장이요.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총학생. 건트 건트. 우리 모두 총학생이긴 했지. 정신 차려. 총학생 회장이었던 운동권 유닛입니다. 그래서 87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이 있어요. 86. 네. 97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있고요. 두 후보가 대칼컴 아니에요, 정과가. 네. 공공연예는 과로 음주운전이 있는 도로교통. 더만이. 완벽한 운동권 정가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 왜 계세요? 운동권이다. 이건 이제 교통사고도 내고 음주운저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운동권이 개많아요. 그러니까요. 심재철 유닛. 586 너무 좋아. 기억은 못하지만 이 사람 제가 달았었네요. 그래서 수영으로 인한 보충력 했고요. 재산은 13억 8,504만 원, 제주도에 1억 5천짜리 임여가 있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로 일을 하다가 2000년에. 정치부였죠. 네. 2000년에 운동권 동지들이었죠. 박종훈, 정태근, 고진아 같은 학생회장들과 함께 한나라당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 총선에 양천구 의뢰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고요. 2003년 보궐선거에 저는 당선이 됐어요. 소수의 밀레니엄 신한국당 운동권 영입인제. 그때면 김영삼도 아니고 이회창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회창과 김대중이 대결하던 시절. 그러니까요. 아니 김영삼 때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때가 그 짧은 전선기였어요. 보궐선거에 당선이 됐을 때. 바로 이듬해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떨어졌습니다. 딱 1년의 국회의원 경력이 있어요. 1년밖에 못 갔어요. 6번 출마해서 1년 당선됐어요. 특이합니다. 이건 0.25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쿼터선. 어 쿼터선. 이후에 지선으로 옮겨서 양천구청장 보궐선거도 나갔고 2014년에는 지선 양천구의원에 도전을 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찍먹한 이후 계속 먹고 싶은데. 네. 계속 찍먹을 했어요. 심지어 기초의원까지 체급을 낮췄는데. 와 최급을 두 번 낮춘 사람은. 이건 약간 역으로 되는데. 보통 관대를 많이 보잖아요. 정동형밖에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이게 뭐냐면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시식하시라고 주잖아요. 돈가스 같은 거 주잖아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달라고 하니까 안 파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두고 있는 올렸는데 안 팔아. 근데 세 번 올렸어요. 이제 목표가 되게 소박해졌어요. 양천구의 당협위원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네. 여기서 또 밀렸어요. 2019년에. 망했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시장이 잘못됐다. 틈새시장을 누리자. 라고 하고 우리공화당으로 해당하자. 약간 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먼 길 떠났네. 네. 근데 이제 또 깨달았죠. 소수당이어도 줄을 잘 타야 되는구나. 홍문종의 친박신당 창당에 참여를 했다가. 친박신당.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합니다. 뭐 잘못했죠? 친박신당 창당에 참여한 게 우리공화당에. 우리공화당에 홍문종이 왔다가 나가잖아요. 나갈 때 같이 따라왔다가 나가면서 딸려간 사람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친박신당 할 때 다뤘어요. 야. 국민의힘에서 이 물결을 타고 흘렀던 사람 지금 처음 봅니다. 진정한 야인이죠. 네. 그리하여 지난 총선에는 친박신당 비례 6번으로 출발해서 낙선했습니다. 양천이 아니고 비례군요. 네.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국민의힘에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되게 절찌부심 했나 봐요.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거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사람이 컷오프도 안 당하고 경선에서 무려 이겼어요. 엄청 도끼를 가지고 한 거죠. 이거는 훌륭하다. 제기했어. 그러네요. 우와. 그러면 이렇게 표정이 좋아도 되죠. 주요 공약도 좀 특이해요. 반값금리 반값월세를 실행을 한다는데. 그게 국회의원 권란이 아닐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 IMF 때 금융권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로 해서 재원을 만든대요. 27년 전에 돈을 말입니까? 이건 민주당에서도 국감에서 언급을 하는 얘기거든요. 공약으로는 안 걸고. 그건 권한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본인은 이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값월세는 몰라도 반값금리는 금융권에서 공적자금을 가져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융권으로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더 키워서 줄게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같은 때 금리 먼저 내리는 나라는 망하겠다는 거라서. 양천을이 험지도 아닌데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 만한 곳이죠. 그런데 공천을 받은 거는 진짜 재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선수들이 꽤 들러붙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긴 선수는 이런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칭찬해. 60세보다 이걸 축하해야 될 것 같아요. 친박신나게 하셔도 6번 받던 사람이. 강서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 신정동 신월동 목동이 양천구로 분리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화곡동으로 대표되는 강서갑은 보수정당에게는 언제나 초험지였습니다. 천하제일 한나라당이었던 08년 총선을 제외하고 승자는 언제나 민주당. 그렇지만 민주당에게 기분 좋은 일만 있던 지역구는 아닙니다. 2009년 JMS를 변호한 변호사가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기억인 4선에 신기남 전 열리누리당 의장의 자리를 칼아 끼워야겠어서 데려온 선수는 검사 출신으로 진부 언론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초기한 출수계의 얼굴 금태섭. 아 이 지역구랑 법조인은 뭐가 좀 안 맞나 보다.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한 직업이 엄마였던 공부노동자를 공천했고 아직까지 그는 JMS나 이준석과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가 챔피언의 재선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45세 여자 국회의원입니다. 대구 출생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동대학원 소비자 인간 발달학과 석사 위스콘신 주립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인데요. 특이하게 이제는 배우자 병역을 적더라고요. 잘 안 적는데 배우자 병역. 그런데 민주당의 여성 출마자들은 다 적습니다. 육군 입영 복무 만료예요. 재산은 가족 모두 합쳐서 9700만 원. 아니 이렇게 개털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13억 1000만 원인데 채무가 15억이더라고요. 걱정할 일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건물주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타코타 주립대에 이르죠. 사우스 타코타라고 그러죠? 타코 아니고요. 타코타. 사우스 타코타. 타코타 맛있겠다. 배우자가 X5를 타네. 타코는 오늘 점심으로 방금 결정하셨습니다. 사우스 타코타 주립대 교수 경력이 있고 교수 유닛입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인데요. 2020년 국회의원 비례 29번으로 나와서 그때는 낙선을 해요. 아니요. 2016년이었겠죠. 아 2016년네요. 그리고 21대에는 당선이 되죠. 본인이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혼자 자녀를 데리고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아이 때문에 이 공부를 시작한 거죠? 비례 낙선하고 지었고 당선된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신기한 특허네요. 그때는 번호가 되게 뒤였거든요. 금태섭 T5 안 났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자리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보통 정치인이 한 자리 없는 게 정말 힘드니까. 더 특이한 거는 장애인 관련한 정책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정치가 필요하겠다고 자기가 진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직접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쓰고 비례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이 정도 번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필요하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29번이면 당선권이 완연이 아닌 후보들도 어느 정도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일 모레 글피죠. 비례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광선호 의원이 이후에 활약을 보면 그때 민주당이 못 알아보긴 했네요.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프로스포츠하고 비슷한 게 드래프트 할 때는 그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엄청 버스트일지 아니면 초대박일지 몰라요. 그렇게 입당을 하고 복지나 장애 관련한 정책들을 당에 입안을 했어요. 자기가 의원이 아니어도 그런 역할들을 맡아왔고 당 부대변인부터 해서 언론의 패널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좀 알려내요. 장애인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개교를 허락해달라면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 바로 강서잖아요. 그런 연결고리도 있어 보여요. 당에서 서진학교, 특수학교가 서진학교인데요. 방문을 할 때 딱 가이드를 하는 사진들이 딱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 사람의 지금까지 물론 한 일이 많지만 정치적인 주요한 쓰임새이자 본인 정치 커리어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거기에서 그림 내라. 거기서 두드려 맞아라라고 보낸 거예요. 이 자리에. 본회의 92.22% 엑스포는 왜 망했는지 알 것 같아요. 66.67% 3분의 2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 보건복지 92.08% 대표 발의가 133개예요. 대한반영 폐기 32건, 수정가결 12건, 원안가결 3건, 철회 3건. 그런데 타율 되게 좋네요. 극상이네요. 극상입니다. 그리고 법의 퀄리티도 딱 일목요연해요. 일단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 활용을 위해서 실태조사 항목에 넣어라. 그런데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꼼꼼하다. 네. 엄청 꼼꼼하죠. 그리고 비슷하지만 또 실태조사 관련해서 자살 예방 관련 법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의무 설치에 대한 법안 등을 냅니다. 건강에 취약하거나 장애인, 아동, 청소년 관련 입법 활동들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고요. 당사자 입법이기도 하고요.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당사자라는 점에서는 나경원 의원하고 위치가 비슷하긴 한데 입법 활동은 다르네요. 당세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의원이 아니고 이번 회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성으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두 사람 장혜영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성적표를 각각 보셨는데 형격한 차이가 나네요. 이 사람 아는데 국민의힘? 네. 한 66세 남자 정당인 고려대 통일대학원 특임교수 부산 출생 경남 중고 동국대 체육교육학과 동대학원 체육학 석사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육군 일병 의병으로 전역했어요. 몇 달 만에 전역했더라고요. 다쳤나 보네요. 네. 차남 24세 이전 출국으로 병역판정검사 연기입니다. 전과 없고요. 재산은 24억 2,515만 원. 강서구에 전세가 있고 성동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디 사는지 궁금해요. 아마 성동구겠죠. 성동구겠죠. 왜냐하면 성동구 안 살면 이것도 전세권이 있어야 됐고 전세보증금이 빚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전 국회의원입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지금 출마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마하자마자 당선이 됐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신이 나서 계속 운을 두드렸어요. 19, 20, 21때에도 출마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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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85년 이세기 체육부, 그러니까 체육부가 이제 현 문화체육관광부예요. 여기 장관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이세기 장관. 민자당 당직 그리고 이회창 총재의 보좌관 등을 지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하이 총영사관 총영사도 지내면서 잘 나갔어요? 네. 중국 전문가로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썰전도 나오고. 그리고 시진핑이 당석이었을 때 저 사람 뭔가 좀 있는데? 생각을 해서 박근혜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래요. 친습계. 스커평을. 그래서 봐라 내 눈이 옳았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압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편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수도권 후보의 조건이 있죠. 바른미래당 입수. 그렇습니다. 네. 한 번 풍덩 빠졌다가 존재감이 씻겨 나갔어요. 그럼 그렇죠. 춥고 습기 차고 축축하거든요. 나는 주황색 넥타이를 했길래 국민의당에서 왔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입법을 하면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특별법을 제일 먼저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법 이름을 구상찬법이라고 한대요. 조선사기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피해자 이름을 넣는 법안은 많이 봤는데 발의자 이름을 넣겠다는 건 처음 봐가지고 좀... 김영란법 말고는 없는데요. 김영란법 있죠. 네. 그 외에는 V1이 지금 그걸 시도하시다가 요즘 잠수를 타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법안 내용은 이제 피해자지원 보증금액 한도 증액이랑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담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지금 여야할 것 없이 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셨고요. 새로운 미래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보던 이름이네요. 새로운 미래 남평오 62세 남자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정당인입니다. 전남 고흥군 과역면 출생 과역동초 과역중 그리고 광주산례시오고 전남대 사학과 졸업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이북 5도청에서 사회복무로 이병소집 해제 차남과 삼남은 공군병장 만기 재산 12억 8천인데 배우자는 전북 순창에 숲이 있고 본인은 세종에 아파트 있습니다. 숲도 따로 숲이라고 나와요? 이미아요. 아 이미아 91년 국보법 정과 있고요. 2004년 근로기준법 벌금 100 아오 내가 월금을 떼먹는 신세가 되다니 자괴감이 생겨 반년 뒤 음주운전 벌금 100 83년에 수배가 떨어졌던 학생운동 인사입니다. 군대도 강제로 갔고요. 거기서 민정당이 투표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복한 전력도 있습니다. 김근태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제대로 입문을 했고요. 쭉 개인사업과 당직자를 변행한 것 같습니다. 출마 도전도 한 번 있었는데요. 2010년 광주 북구청장 공천 탈락 가장 중요한 직책은 이낙연 국무총리 민정실장입니다. 친 이낙연계 대장동 스캔들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충신 중에 충신인 것 같지만 즉 내가 찔렀다라는 건 내가 주공을 위해 대신 죽겠다라는 걸로 얼른 갔을 땐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공을 끌어안고 같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주공이 꼰질으라고 했다. 까지 밝힌 거니까. 논개의 유닛.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인생 최초로 전면에 나서는 선거로 남평우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남평우의 진심정치라는 콘텐츠를 연재하면서 강선우 후보를 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4년 전 제21대 총선 강선우 후보 공약 잘 지켜줬나? 내가 경험한 강선우 후보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등등이 요약 스크립트에 있네요. 아 그렇군요. 관심 분야는 ESG입니다. 어쨌든 경선에서는 졌으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이재명 캠프로 갔어요? 그때 경선에서 이낙연이 졌으니까. 가긴 가야지. 일은 해야지. 거기서 ESG 실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고요. 강서구 와서도 ESG 단체의 직한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천 받았으면 친명개로 불려줄 겁니다. 그래서 ESG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어 매월 200만 원의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200만 원을 꼭 맞춰야 되는 걸까요? 최저임금보다 아래 아니에요? 1호 법안이고는 전관예우 금지법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진짜? 전관예우가 뭐가 그래? 전관예우 금지법은 좋죠. 그 외에 가끔씩 발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2년에서 5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 아예 그냥 변호사 못하게 하는 5년 동안 그런 법들입니다. 이런 것도 됐네요. 그때 송부만 하게 한다는. 새로운 미래는 검찰 견제를 아예 안 하려고 작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군요. 개인적으로는. 후보 개인으로는 말입니다. 강서을로 가겠습니다. 강서는 정말 동네가 다양합니다. 물론 서울을 돌면서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가불병이 서로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지역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서을입니다. 강서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대표 복당파 처세킹 김성태 의원이 내리삼선을 했죠. 제가 에나리지스 아카이브에서 이야기한 장애학교 문제를 촉발시킨 원인이죠. 거기에 한방병원 찍힌다고 했다가. 네. 결국 주민들은 김성태를 내쫓는 것으로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윤 대통령과 어울리는 데에는 실패했던지 컷오프되었습니다. 문재인과 박원순 모두의 후강을 입은 현 챔피언은 20대 총선에서 무서운 상대인 김성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웬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자가 출마하여 쉽게 승리하고 초선이 됩니다. 그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자는 이후 강서 구청장이 되었다가 그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감옥에 갔는데 윤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풀어주고 다시 강서 구청장 보궐에 나갔던 바로 그 김태우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우 파동이라는 달근 햇살이 내리쬐는 강서을의 챔피언 보시겠습니다. 텔레톱이 태양처럼요. 더불어민주당 본인 수영으로 이병 전역입니다. 장남 상병으로 복무 중이고요. 지금도 선거 지원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남이요? 아니요. 김태우 전 구청장입니다. 자기 얼굴 자세가... 강서을 동산에 김태우가 웃고 있는 거죠. 아직 계속... 1991년에 민주화운동으로 두 건의 정가가 있고요. 2009년에 공용물건 손상으로 벌금 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미 FTA 반대 집회와 관련한 뒤에 생긴 정가입니다. 재산은 9억이고요. 건물이 9억 5천이고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이번 법약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민주개혁진보연합디자인을 주도했다고 하네요. 19대 때는 국회의원 비례 18번으로 당선이 됐고요. 20대 총선에는 강서을에 나와서 낙선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21대에 당선되었고 3선 도전 중입니다. 후딱후딱 된 사람 있잖아요. 대지는 좋다 그래야 되나? 분위기 타고 이런 것 같아요.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출석률은 좋습니다. 본회의 95.8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100. 나머지들 다 환노위까지 모두 100%예요. 대표 발의는 82건, 대한반영패기 18건, 수정가결 4건인데요. 지역에 30년이 넘어가는 영구임대주택이 있잖아요. 재정비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사는 사람들은 이미 고령화가 돼서 딱히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2주 대책 자체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입주자 피해 방지하고 권리보호에 대한 사업주체의 대책 수립을 해라. 비용 보상 등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 사업주체들한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정말 어이없는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이파크요. 이 과정에서 하도급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래서 이에 불법 하도급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신고를 하는 게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 자체를 아예 관에서 운영을 하고 신고 포상금을 주자라는 건설 산업법 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집어내서 잘 넣더라고요. 그리고 후보의 절규. 강서 하나로마트 대파는 2750원입니다. 를 외친 거 지금 있습니다. 이거 후보들이 서로서로 여기는 얼마입니다. 어디에 어느 후보 거기는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온 동네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보 오면 시장 가면 꽃 대신 대파 주죠. 강서가 또 우리나라 큰 농수산물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도매법인으로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시장 도매인 시범 시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가격인데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진짜 시장가라는 소리죠. 진성준 후보는 계속 상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58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번엔 무당벌레예요. 무당벌레가 진짜 색깔이 약간 제 잠옷에 있을 것 같아요. 파스텔톤의 무당벌레들이 있네요. 넥타이에. 우와. 넥타이에 벌레가. 레이디버그. 좀 귀여울지도. 난 왜 이건 왜 맨날 나만 볼까? 부산 출생이고요. 부산 구포초 구포중 사대부고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무고시 22회 4시 35회예요. 사실을 또 봤네요. 왜 이렇게 새로. 외교관을 잠깐 하다가 너무 안 맞는데 하고 검사로 전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 공천받은 검사 딱 한 명만 남기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특수부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구명이고요. 본인 육군 상병 복무 만료. 장남은 육군 상등병 복무 중입니다. 아들 도움 못 받습니다. 정가 없고요. 재산은 29억 9,180만 원. 건물은 죄다 판교에 있더라고요. 증권만 5억 6천이 있습니다. 주식을 열심히 하는 후보예요. 18대, 19대 부산 북구 강서국학 국회의원이었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부모님 선거운동 돕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군인 신분으로는? 모르겠어요. 안 될걸요? 저는 법은 모르겠고 마음은 아는데 휴가 안 나올 겁니다. 그거 맞네. 뭐하러? 정치인님과 먼저. 집에 안 돼 엄마도 없고 밥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몰래 나올 수는 있죠. 몰래 다른 데도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20대, 21대에서도 같은 지역구 부산 북구 강서구 가벤 나갔지만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강서구로 와봤습니다. 강서는 강서다. 아니 근데 이 전에 진성준 후보가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대응법도 하고 아이파크 붕괴 사고도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게 치명적인 게 현대거설 주식을 엄청 갖고 있어요. 선주나 있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박민식 후보는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해봅니다. 내가 강서에서 당선됐지만 강서에서 떨어졌는데 상대가 전제수였다. 전제수가 없는 강서구로 가면 어떨까? 그리하여 서울 강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부터 일한 윤핵관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처장에 임명이 됐었는데. 아 그 검사 출신 국가보훈처장. 네. 그런데 보훈처가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선격이 됐잖아요. 초대 처장인이나 초대 장관. 네. 초대 국가보훈처 장관. 네. 그래서 초대 국가보훈 부장관이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이자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보훈부 장관으로서 홍범도 동상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서 억울함을 굉장히 표출하는 중인데요. 미쳤죠. 그동안 한 걸 봤는데. 지난해에는 독립기념관에서 흥상을 받아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많이 보시셔서 좋지 않을까요? 라면서 반대도 찬성도 아닌 이상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상 홍범도 죽이기와 이승만 되살리기에 최전방 척후병이었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 지금 서울에 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손절을 하고 있냐면 이종섭 국방장관과 안 맞아서 티격태격했다. 군은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떨어져. 고지 점령하듯이 답정해놓고 일주일 지나고.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손절 홍보 중입니다. 백선협 장군에 대해서는 백선협이 친일파라면 내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친일파로 맞잖아요. 그래. 지금 출마하잖아요. 친일팍이도 하고 진짜 직도 내려놓고 출마를 해서. 약속을 찍혔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가로치고 출마하겠다. C 맞은 다음날부터 자기 발표조 선배들 까기 시작하는. 그런 성정의 인간들이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도 변호사로 일할 때 성매매 알선 변호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사실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 시절에 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법을 추진한 게 다시 끌어올려졌어요. 굉장히 강경한 엄벌주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부 지금 인스타에는 장의 이름이 안 적혀있네요. 그렇죠. 정신 차렸나 봐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죠. 보험부 인스타 들어가면 박민식이라고 적혀있다고. 아니 그럼 아예 일관성으로. 지가 순국선열이야? 그 이후로 계속 장의 이름을 적어놓던 거 왜 박민식만 그렇게 해놨던 거야. 그러니까. 다 됐죠? 네. 네. 강서울의 두 후보 만나보셨습니다. 강서 가벌병은 표심이 서로서로 다릅니다. 언론인들도 정치인들도 한강이 훤히 잘 보이는 강서구를 한강벨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강가에 있어도 국민의힘이 비비기 어려우면 그 단어를 쓰지 않지요. 분구 이웃 치러진 두 번의 선거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는 각각 11% 23% 보수 극한의 험지 강서병의 초대 혹은 초대 그리고 재선 의원 3선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59세 여자 국회의원 단양생 해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 동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네. 영국 녹팅엄대. 농팀 업대라고 그랬어요. 업대죠. 이렇게 영국 가서 공부하면 산업공학 박사. 무슨 소리야. 막 던지는 거예요. 재산은 13억 7천 원이고요. 산업위생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각 업장에 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05년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06년에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등 한국노총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후보에게 하다가 산업안전보건까지 얘기하면 보건법 위반 150만 원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오랜만에 좋은 거 오랜만이네요. 벌금을 내게 만드는 역할이었고요. 네. 좋은 거 없어요. 보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연결고리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결고리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저쪽을 연결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당을 연결하기 시작해서 한정에만 남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력과 국회의원 활동가는 굉장히 좀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죠. 부친이 월남왕 광부였다고 하더라고요. 단양에서 광산사고로 일찍 사망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외가가 있는 부산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 장관을 중간에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레줌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의 비례 11번으로 나와서 초선이 됐고 이후 재선 3선까지 되고 환경부 장관도 하게 된 거죠. 이곳에서 재선한 3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77.84%. 장관 디버프. 네. 그래도 전혀 떨어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기후위기 특위와 보건복지위는 모두 100%. 장관하고 나서는 열심히 나왔다. 네. 난 원래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외치고 있는 거죠. 대표 발의는 94건, 대안 반영 폐기 30건, 수정가결 8건, 폐기 1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법들이 이거를 눌러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보복지위에서 굉장히 활동을 잘했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타점 많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자연장의 법률이 왜 수목장이나 산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무슨 에세이 쓰듯이 법안을 쓰더라고요. 자연장에 우리나라가 신라 문무왕 때문에 해양에 뿌리는 것을 포함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아예 규정하자라는 해양 투기잖아요. 원래 그냥 강에 뿌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원래도 안 되죠. 산에 뿌리는 것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뿌리면 거기 고래들이 인골 맛을 알고.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고. 고래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대상자를 1위. 네.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라고 이렇게 딱 가구 유형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고래 입장에서는 프로틴 쉐이크 마시는 기분이라 별로 고기 먹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고독사 관련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라는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 해당 대상자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하자라는 고독사 예방법. 그러니까 저도 1인 가정이고 전현무 씨도 1인 가정이고 박나라 씨도 1인 가정이고 80세 폐지 주는 분도 1인 가정인데 이 둘을 다 1인 가구로 묶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파 세모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독사로 보는 거죠. 함께 같이 사망을 하더라도 사회에 고립이 된 거니까. 탈북민 사망이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한 인식의 전환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법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족과 함께 사는 성과병도 사회적으로 고립이 됐으니까. 맞아요. 이슈가 등장을 하면 이거를 연구를 해서 법으로 내는 루틴을 탑니다.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식구들은 성과빈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까지 갔는지 모를 거예요. 아니요. 문 열려 있어요. 언제나. 고양이가. 고양이가 할 거예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법이라든가 전화상담원과 같은 감정노동자보호법. 개시경금지특별법 같은 법들 자체가 상당히 하이합니다. 하이 퀄리티 합니다. 네. 의원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를 영감님이 잘 들어주는 반갑고. 그리고 자기 자체가 또 공부노동자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바로 찍어낼 것 같아요. 야 이거 부족해 말하면서 무서울 것 같아요. 보조관으로 일하면은. 성과비왕과 같은 집사죠. 네. 근데 성과비왕이 만약에 고독사를 하면 그 사실은 가족보다 문학인이 가장 먼저 알 거예요. 아 그렇죠. 원고를 늦게 내니까. 아니요. 게임 접속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문학인의 기준에서 저는 죽어있어요. 게임 속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것도 지금 게이머 비하입니다. 아니 그 사례는 실제로 부모가 나쁜 사례였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김일호 50세 남자 찐정당인입니다. 정당인. 대학에 졸업하자마자 한나라당 사무처 공채 당직자로 들어가서 24년을 근무했어요. 아 정당 전문가. 네. 정당 정당인. 강서구 출생이고요. 화곡초 백석중 마포구 서울대 역사교육과 나왔고 공군 상병 복무 완료 정가는 없습니다. 마포까지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요. 재산은 14억 5,712만 원. 정당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어떻게 벌었나 보니까 주식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증권이 3억이 있네요. 알아서 먹고 산 당직자. 강서구에서 이제 나고 자랐다고 진짜 동네 사람이다 라고 밀고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강서구에 집도 있고 상가로 보이는 복합건물에 임대도 내주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네. 유튜브에 김일호를 당황시킨 한 시민이라는 쇼츠가 있거든요. 김일호 후보가 화곡초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화곡초 나온 김일호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명함을 받은 남자가 쳐다보니 초조리예요? 진짜 편견 없는 시민. 이거 신박하다. 명품봉아 네? 이러고 그 뒤에 김일호 후보의 학력을 설명하는 그래픽이 나옵니다. 이 쇼츠가 웃기긴 하죠. 굉장히 편견 없는 시민. 근데 이제 이걸 올리면서 그 뒤에 막 학력을 쓰는 거는 아마 후고 생각에는 저학력이 이제 웃음을 유발한다 뭐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저학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줄줄 적은 이유는 정말 진짜 동네 사람이라는 거 말고 없었기 때문이죠. 오마이갓. 동네 사람이면 동네 공약만 내죠. 네. 공약은 교육, 교통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다 중앙당 공약에서 버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진짜 준비 중이야? 네. 준비를 하긴 했어요. 작년에 차 샀어요. 정당정당인의 데뷔전입니다. 작년에 차도 뽑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랜저 그랜저. 눈 눈 쫙 오목합 그랜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당직자를 오래 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한단 말이에요. 홍보가 너무 안 돼요. 공약이 되게 자세하게 있긴 한데. 돈이 없나 보네요. 안 해도 되는 놈들 받던 거죠. 좋습니다. 정당한 정당인. 정당정당인 데뷔전이고요.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와서 안양천을 건너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피닉 바퀸!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시간입니다. 구로구로 왔습니다. 구로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갑. 히어로즈의 고장 고척으로 왔습니다. 1984년. 민정당 전문의원 김기배는 청와대 의전실에 전화를 받고 갑자기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를 본 전두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하고 정말 닮았네. 그날의 면담 직후 그는 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이 되었고 요즘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렇듯 잠깐의 임기를 마친 뒤 공천을 받아 구로구에서 당선됩니다. 그의 내리사선을 막은 것은 손숙 배우와 함께 배우 출신으로는 드물게 민주당으로 전개해 입문한 정한용 전 의원. 그는 공공연 공천 경쟁에서 밀리자 자민년으로 가서 이 자리 저 자리 알아보다 방송교로 돌아왔고 예선에서 그를 잡고 본선에 오른 인물은 공공연 DJ의 영입인제 전대협 대표주자라기엔 막말도 못하고 목소리도 조그만 현 챔피언 왜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이 자리에서만 일곱 번째 출마하는 4선의 챔피언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59세 남자 저는 4선인지는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요. 충주생, 충주 성남초, 충주중, 충주고 고려대 국문과 동대학원 정보통신학과죠.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전대협 1기 의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애야 할 386의 시조새죠. 그렇죠. 시조새. 시조새 치고는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안 늙었어요. 덜 늙었어요. 이게 은근히 전대협 의장들이 젊었을 때 이미지만 사람들이 우리 세대들은 기억하는데 보통 목소리가 작고 화를 잘 안 내요.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충주 사람이에요. 말하지 말자. 말하면 손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배 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그런가. 88년 민주화 관련 전과가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수영군 면제입니다. 나쁘게 해석하면요. 전대협 의장들은 원래 뭐랄까요. 퀸비죠. 퀸비. 옆에서 다 해주죠. 그래서 진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움직이고. 장남은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이고요. 재산이 13억 5천만 원인데요. 건물과 예금, 정치예금 등등이 있는데 이 비영리 법인의 출연 재산이 각각 부부가 있어요. 본인은 통일운동의 기수였으니 평생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통일 걷기와 관련한 일들에 돈도 내고 여전히 하고 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마르시아엣이라는 도농교류 장터가 있거든요.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차단법인 통일 걷기. 천천히 동네 부엌 협동조합. 네. 1999년에 새천년 민주당 창당 발기인을 시작으로 해서 일찌감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의 영입 인재입니다.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을 계속 맡았었고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선대위에 당연히 있었겠지요. 문재인 정부 당시. 안 당연하다니까요. 거기로 안 갔다 망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얘기하고 있잖아. 가만히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자기는 자리가 있으면 자꾸 주군들이 바뀌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고 16대 국회의원부터 쉼없이 구로갑에 출마를 해서. 사실 이 사람 레즈매만 보고 있으면 민주당의 지난 25년 동안 아무런 싸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병아롭습니다. 완벽하게 정답만 선택했죠. 16대, 18대 낙선했고요. 두 번 낙선, 네 번 당선입니다. 맞습니다. 출석률은 장관 그걸 생각해 주세요. 본회의는 74.25%, 과기정통이 95.16%, 정보위의 100%. 뭐 장관 디버프라는 게 아예 없는데요. 그냥 이게 지금. 그럼 장관하고 출석하고 장관하고 출석하고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박진의 4%가 생각나네요. 이거 아니에요. 나 쭉으로라도 국회에 참석해야 되겠어. 혹시 장관으로서 출석한 것도 출석으로 찾았나요? 감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그건 더 문자 아니에요? 이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KTV에 다 방영해 주잖아요. 대정부 질의에서 내가 답하고 내가 질문한 거야? 우연히 내가 장관으로 간 부처가 내가 위원으로 있던 상임위.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질문하고 엄청 뛰어가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잠은 자다? 대표 발의는 44개, 대안 반영팩이 6건, 수정안 반영팩이 2건, 원안가결 1건. 주민 소환 투표를 하려 할 때 이게 노약자 장애인에게는 투포 편의를 제고하라는 거죠. 갑자기 만들어지는 선거 투표니까요. 그러니까 투포 편의가 제공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주민 소환법을 그렇게 하나 해놨고요. 그리고 심사 중인 법안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근무지 변경 신청,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럴 때 뽀록이 나면 압박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밀 유지와 보호와 관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등을 냈습니다. 크리티컬하죠. 네. 법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역할들이 뭔지를 워낙 잘 알잖아요.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법들을 좀 꽤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미디어 노동자 여러분. 사실 86 정치인 민주당에서 한 사람 남기려면 이인영입니다. 그 사람 성적표 이 정도입니다. 아내가 하고 있다는 마르쉐는 되게 힙한 데라서 저도 알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3주에 한 번씩 장 열어서 채소도 사고 비건 요리 같은 것도 푸드마켓 같은 거 하고 그런 데예요. 환경운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밥집. 인영 의원은 계속 걷고 있습니다. 때마다 통일 걷기를 위해서. 맞아요. 두벅 두벅. 계속 걷고 있습니다. 건강하겠네요. 이런 사람 보셨고요. 국민의힘은 TV조선 SBS 채널A. 다음에는 YTN 유닛. 호준석 54세 남자. 언론인 출신 정당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나왔고요. 육군병장 만기 전과 없음. 재산은 2억 8,154만 원. YTN 앵커로 30년을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점심 먹을 때 평생 보던 얼굴입니다. 지난 12월 사직을 했습니다. 열흘 만에 국민의힘의 인재학임으로 들어왔어요. 폴리널리스트. 이번에 미디어 오늘에서 폴리널리스트들 입당까지 걸리는 시간. 사직하고 입당까지 걸리는 시간을 쫙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 독하게 준비했네요. 제일 빠른. 그걸 아마 기자협회에서 자료를 줬을 거예요. 그러게요. 기자협회가 그런 거 해야죠. 제일 빠른 건 3일? 뭐 이랬어요. 물빼기가 없었던. 10일도 되게 빠른 편이죠. 홀리 몰리. 당연히 후배 언론인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호준석 후보는 특히 영입 당시에 국회 방송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고. 직전까지도 YTN 뉴스 라이브 계속 진행했고. 맞아요. 그래서 비판이 더 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기 입당 소식을 자기가 전하고 입당하겠는데요. 제가 입당합니다. 근데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제가 입당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입당원서 쓰고. YTN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사실 온 회사의 식구들이 민영화가 돼가지고 우울해하고 있는 입한국에. 이런 정치적 중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2015년에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게 있는데 호준석 후보가 평강제일교회라는 데서 개최하는 반공주의 운변대회 진행을 맡았었어요. 여기서 보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보도했거든요. 낌새가 보였군요. 대회에서 반공주의 운변대회도 하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성경님이 아실까 좀 잠깐 기대했었는데. 아니 그것도 그러고 운변대회를 요즘에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연사 목노아 외칩니다 그거잖아요. 참가자가 있나? 멘트를 인용을 해보면 반공은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며 반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신당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으로 이인호 교수. 뉴라이트의 기술. 이인호 교수가 참석했는데. 이인호 교수에 대해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양심이자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향이 이제 짐작이 되죠.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유통일당 가도 되시겠네. 그리고 2014년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보도하면서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만 되게 부각을 해서 방심의로부터 제작진 징계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징계를 받을 정도였으면. 심각했다는 거죠. 앵커가 이걸 부각할 수 있는. 제작진이 받기는 했죠. 짬대는 앵커가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할 때 코멘트 넣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아니면 볼륨을 다르겠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몽준과 박원순이 대결을 합니다. YTN 노조랑도 당연히 각을 세웠어요. 최남수 YTN 사장이 있을 때 기조실장에 임명이 돼서 반발이 컸었고요. YTN은 극우 노조 같은 거 없죠. 공약으로 지명 변경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혹시 99년 드라마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를 아시나요? 네. 저는 봤죠. 그게. 배용준. 오경이. 맞아. 맞아. 배용준. 배용준. 배종옥 나오고. 99년이면 김용소설 읽고 있을 때. 저는 그런 드라마가 존재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배용준도 모르실 거예요. 연삼아. 연삼아. 맞죠?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린예고 사장으로 나오잖아요. 아무튼 배용준이 이 드라마에서 난 구로동이 싫어. 가난이 싫어. 라고 대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구로고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지금 우리 여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니 25년 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있고 구로공단 때문에 낙후된 공업단지. 그런 이미지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구로 발전을 막고 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구디인데.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이미지인데. 네. 구디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있을 거다라면서. 인천 미추홀구의 사례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웅변대회도 그렇고 25년 전에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타임머신 유닛. 닥터호 유닛이군요. 닥터호. 공교롭게도. 이야. 새로운 지역명은 주민 공모로 정하겠다는 것 같아요. 닥터호. 닥터호였습니다. 아니 여기에 출마하러서 자기 지역을 이렇게 부정하는 전략은 세상 어떤 성과 전략인가요? 이게 1호 공약이에요. 저는 구로 아리랑이라는 영화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혜수 씨 나오고 이랬던. 구로구 귀엽지 않나요? 그 스타워즈 나오는. 요다 새끼 요다 캐릭터. 이름이 구로구잖아요. 그래요? 구로구. 구로구.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고약까지 걸고 그려. 구로울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을 동교동계 중진으로 말년에 친박이 된 김대중의 비소실장 겸 박근혜의 비소실장 한광옥 친노 친문의 평생 숙적 김한길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정동현계 최고 공격수이자 비노의 좌장 박영선에 이르기까지 구로울은 민주당의 영역 파탄을 상징하는 거물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구로갑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막말을 가장 못하는 챔피언이 자리잡고 있지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54세 남자 국회의원 부산생 배정고 국민대 무역학과 동대학원 경제학 석사 되게 오래 본 것 같은데 호준수 후보랑 동갑이에요? 국민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92년 민주화운동 관련 정가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은 3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이네요. 재산은 10억 7천만 원입니다. 1998년에는 성북구 구의원 무소속으로 당선을 해요. 이때는 정당 공천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도그룹에 잠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각성을 하고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2002년에 성북구 시의원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낙선을 합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구로구로 온 이유는 별건 없더라고요. 그냥 나를 따뜻하게 품어줬네요. 이게 뭔가 수배를 구로구에서 진짜 품어줬네요. 자기를 품어줬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요. 보통 위장 취업하느라고 구로에 있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서울로 온 지역과의 인연을 그걸로 얘기하죠. 여기서 숨어 지냈다. 네 뭐 우원식 의원인가? 다들 그런 식으로 해서 숨어있던 데를 가서 강선 의원하고 마찬가지로 박영선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없었으면 이 사람도 기회 꽤 못 얻었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중간에 출마 기록이 없는 건 참여정부에 들어가서 비서관으로 일을 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청와대 비서관, 국정상황실장까지 한 5년간 그냥 계속 줄기차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계, 복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정권 바뀌고 제가 보기에는 전정권의 대변인이었어요. 전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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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권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본회의 추석률 볼게요. 96.41%, 정보이 95.08%, 환노이 94.44%, 대표 발율은 30개, 대한반영 폐기 4건, 수정 가격 1건인데요. 저는 방송인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아침에 생방마다 나오는데 어차피 여의도랑 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냥 오는 길에 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기 있는 패널 정치인들 중에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죠. 진짜 지루해요. 그런데 점자는 그냥 동네 그런 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법안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대체복무요원이 정치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하면 복무가 연장이 됐었대요. 그리고 이게 위험 판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정치적 자유 때문에 근무 시간 중에 한 것만 이 복무 기간을 연장해줘야 되지. 이제 근무 시간 아니고 퇴근한 다음에 한 활동까지는. 근무 시간 중에 한 것만 징계를 해라. 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금년부터 바뀝니다. 1월에 했던 그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그 법을 낸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그 바뀐 게 윤건영 의원 때문에 바뀌었군요. 정부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1회 용품 사용과 관련한 규정들이나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에 준하는 기준을 수의사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그런 수의사법 같은 것들. 수의사들의 반발이 컸겠는데요. 네. 법안 내용 자체가 되게 성실한 축이야.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들을 좀 했다는 느낌은 받았고요. 동네 사람들 눈도장을 정말 많이 짓고 다녔더라고요. 자전거에서 슈퍼마크 아저씨가. 아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그 수술한 건 잘 됐어요? 서로 그런 안부를 묻는 정도 수술이더라고요. 거의 골목길 아저씨 수준이었어요. 의정활동 보고서를 직접 자기가 배포를 합니다. 집집마다. 그럴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좌관은 쫓아다니느라 죽을 마시긴 할 것 같은 그런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체력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됐죠? 저는 이거 보는 순간까지 국민의힘 후보 이 사람이 공천받았는지 몰랐고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지역과의 인연을 말할 수 있지만 절대 말할 수 없는 국민의힘 후보. 후보 창이 딱 열리자마자. 거기 왜 계세요? 태영호. 전 대센 원고에서는 태구민이라고 적혀졌습니다. 이름도 다시 바꿨나봐요. 정부는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도 대북특사와 북한 이탈 주민 간의 대결이라고. 지난번에 당선되고. 지난번에 당선되고 당선되자마자 이름 바꿨어요. 맞아요. 저는 이 이름이 더 익숙해요. 61세 남자. 국회의원. 전 지역구는 강남갑입니다. 평양 출생. 평양 종로. 종로 출생이에요. 진짜. 북경외대 부속고, 북경외대 영문과, 평양국제관계대학 국제관계과,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국민대 통일융합본부 석사. 참아주려고 그랬는데 친중이구만. 평양이면 분명히 김대였을 거야. 병적기록 없음. 이거 처음 봤습니다. 두 아들도 병역 면제인데 분개선 방면이라고 사유가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분개선 방면. 되게 해외여행 온 기분이야. 신문물이야.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탈북민들은 다 병역 의무를 무조건 수행을 안 하는 것인지. 없지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보의 이유도 있고. 제가 아는 2세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오히려 요즘은 이제 이주민, 결혼 이주배경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이탈주민이 남편이거나 아내면 그 2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빡세게 필터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보 기간이 피곤하거든요. 네. 맞아요. 언제 봐도 미스터리인 재산 18억에 7,247만 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말을 안 하니.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방송 나와서 해명한 적도 있어요. 일단 정착지원금은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고. 본인이 책 두 권을 출판을 했고 그게 지식재산권으로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인쇄가 일반적으로 대회비래요. 출판 업계에서. 그렇대요. 그래서 밝힐 수 없대요. 도정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졌지만 다 내놓기는 하던데요. 네. 뭐 본인 해명은 그렇습니다. 차남은. 나만 자본주의를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진짜. 특화된. 파도를 열심히 타고 있네요. 저보다 잘 탄 것 같아요. 미스터 자본주의네. 상장 주식이기. 학습이 너무 빨라요. 엄청나요. 그리고 장남은 대출을 받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낳지 않은 괴물이에요. 자난괴. 자키괴. 자본주의가 키운 괴물. 자키괴. 자키괴.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주영 북한 대상은 공사로 있던 2016년에 망명을 했습니다. 탈북한 외교관 중에서도 최고위급이고요. 황자협 이후 최고위. 21대 총선에서 강남갑의 전략공천이 되면서 최초의 탈북민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비례밖에 없었어요. 비례는 있었죠.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당선이 됐지만 임기 2년 중에 2개월밖에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어요. 사유가 차고 넘쳤죠. 진짜 지난해 광풍이 불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제주 사사함에 대해서 때아닌 음모론을 제기를 했었고. 그런 짓을 했어요. 나는 평양에서 이렇게 외웠다. 이번에 제주도 관련 언론에서 공천 취소하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의혹도 셌죠. 사실 이게 주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퇴는. 제주도 여행은 한번 가봤을까 모르겠네요. 앞으로 못 갈 것 같은데. 그러게요. 녹취록 내용은 대통령 정무수석이 공천을 빌미로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진짜 입도 금지해도 할 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거든요. 3개월이라서 총선 출마까지 설악을 받은 겁니다. 사실상 이 녹취록은 해당 행위잖아요. 그렇죠. 녹취록 유출 경로가 또 전직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이 보좌실의 여러 가지 괴담들을 열심히 받아 적었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일을 시켰다 뭐 얼마나 고생을 시켰다라고. 북한식 총화 시간 같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석률을 볼게요. 본회의 84.23% 외통이 87.13% 여러모로 적응력이 정말 빠릅니다. 대표 발휘법안 111개 원안 가격 2건 수정 가격 2건 대안 반영팩이 19건인데요. 여당인데 타율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북한 탈북민에 관련된 법안이 몇 개 있는지 봤더니 1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선호의 원. 네. 지선호. 그래서 당선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도 관련된 법안을 보자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어요. 직계 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 탈북민의 경우에 후견인 선임을 가능하게 하고 보호자 선정 기준을 강화도 하고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탈북민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에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보호기관에서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는 정말 이런저런 이슈를 다 찔러보는 중이에요. 그중에 일관성 있게 보이는 거는 다주택자 부자감사 관련 법안들입니다. 적응 빨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구로울에 중국 동포 유권자가 6천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중국 유학파잖아요.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선거운동을 중국어로 인사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 당에서 가만히 놔둬요. 표 앞에서 당론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김기현 올라가면 진짜 온몸을 다해서 막아야 되네요. 본인이 유권자가 몇천 명이라는 것도 인터뷰에서 본인이 언급을 했어요. 지난번엔 북한을 대표했는데 북한 출신의 표심을 대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온 분들의 표심을 대표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험지에 가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네. 그렇죠. 예를 들어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런 식의 변신을 잘하는 유닛은 아니잖아요. 순간 무서운 상태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타코는 다 꼬기 괜찮아요? 좋아요. 퀘사디아는 새우 오케이? 좋아요. 네. 자본주의가 나왔으나 우리는 돈은 못 버니까 타코나 열심히 먹기로 합시다. 사회주의가 낫고 자본주의가 키운. 사납차기. 국민의힘 후보 보셨습니다. 구로를 돌았습니다. 금천으로 가겠습니다. 마리오 아울렛으로 왔습니다. 21대 민주당 초선 법원 개혁의 대표 선수들의 운명이 복잡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이탄희 의원은 선거법 사수를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동작 이수진 의원은 당과 지역구에 대한 저주를 쏟아내며 턴이랬는데 당내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가장 조용했던 금천의 현 챔피언이 경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54세 남자 국회의원 영암생 수창초 북성중 살래시호고 서울대 경영학과 본인 입영 복무 만료 장남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재산은 17억 1천만 원. 영암의 땅이 한 3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넓은 땅일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본인이 무시하고 있잖아요. 다들 땅이 300만 원치 엄청 넓고 사실은 F3 하는 데고 밭 정도는 될 겁니다. 93년 사시 합격이고요. 99년부터 판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데이터 중에서 유일하게 변호사 모태범 판사예요. 온리 판사 온리 판사로 살다가 전관 없이 그냥 그냥 판사로 끝 냈어요. 보통 한 사건 하나라도 맞고 오는데 1988년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공부모인 우리범 연구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출신이고요.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때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초대 의장이니까 판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강성 왼쪽인 거죠. 맞습니다. 판사 기준으로 보면요. 양승태가 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양승태의 남자입니다. 탄압은 이탄희 의원보다 덜 당했고 저항은 훨씬 크게 했던 인물입니다. 판사 있는 동안 어떤 판결들을 좀 냈었냐면 미쓰비시 중공업 관련한 겁니다. 일제강정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맡았었고요. 사대강 보혜 침수 피해자 재판을 했었고요. 이명박 정부 불법 사찰 피해자 재판 판사였습니다. 이래저래 박근혜 정부 대법관 양승태에게 제대로 찍힌 인사였거든요. 이탄희와 이수진 의원이 당시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입이 됐고요. 21대 당선이 된 초선 의원이 된 거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21대 그러니까 그 당시 21대 영입 인재 중에서 유일 생존차가 됐어요. 그죠. 제일 안 알려졌는데 혼자 나사랑 다녔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치라는 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1, 2년 차 때만 해도 최기상 후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특히나 민주당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비관적이었어요. 친구도 잘 못 사귀고자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최선은 하겠냐. 기억도 잘 안 나며. 그렇지만 지금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 가서는 국정감사에서 되게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판사 증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의 임팩트가 워낙 쎄쎄쎄쎄. 이탄희 의원은 전방위적으로 잘했고 최기상 의원도 전방위적으로 잘했지만 조용한 편이었으니까. 당의 당연히 윤리감찰단입니다. 보청자. 가만히 조용하라고. 본회의는 98.80%, 행안이 100%, 대법관 임명동의 청문회는 의외로 80%. 엄청 좋네요. 남서쪽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 조용히 일 잘하네요. 조용히. 야금야금. 대표발이 74개에 대한반영 폐기 12건,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 1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밀려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인터넷 강국에서 이게 뭔 일이냐면 영상 재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어요. 민접한 법안. 살짝 재미들렸는지 컨트롤 시들이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인사소송법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도 너무하면 우리한테 들키니까 여기쯤에서 멈추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먹지는 않았다. 네. 그냥 적당히 해먹었어요. 그리고 공수처법을 발의했고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를 걸러내고 그리고 배심원, 걸러낸다는 것은 징계를 때리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심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 저도 생각 못해봤어요. 이게 뽑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범죄 같은 거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냈고요.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꾸준히 우리법, 너네법, 쟤네법 다 바꾸는 것을 생산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법만 연구한 것은 아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국감 정리해드릴 때 몇 번 추천해드리는 국회의원들은 경고 때 보시면 최종 성적도 다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이. 뿌듯. 최기상 의원 그랬고요.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국민의힘. 좀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서울을 가면서. 국민의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여기는 지금의 문체부죠. 공모 지원 담당관으로 일했었고. 농림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지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탈당을 해서 2006년에 신한군수 재보궐에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낙선을 했고. 그래서 역시 당이 있어야 되냐 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한인데. 왜 그래. 왜 그래. 순삼힘을 버리고. 2007년에 무한신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또 나갔어요. 계속 재보궐에 나갔어요. 아니 어느 섬에 가서 물어봐도 그 당으로 가라고 말해주는 동네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때 재보궐 성대는 DJ의 차남 김홍업 의원이었습니다. 이게 수없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김홍업이 출마했는데 한나라당에서 후보를 냈다. 그럼 그 후보는 어떤 정신인지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빠져나와서 입당까지 한 후보였어. 스릴을 즐기는. 역경을 즐기는. 그죠. 아드레날린 정키라고 하죠. 그렇죠. 브레이크선 뚫고. 컨텐츠 뚫고 있는데. 브레이크선 끊고 레이싱 즐기는 타입. 더 쉽게 말하면 재개스. 그래도 이때 11.87%를 득표했는데 이게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처음으로 10% 이상 득표한 거래요. 그렇죠. 이 정도면 선전이에요. 선전했어요. 이 시절에 이 지역에서. 지역에서의 나름대로의 인맥은 있었겠죠. 출신이 출신이다 보니까. 하지만 시절도 상대도 당도. 근데 이때는 오히려 김홍업 의원이 이때 전략공천을 당한 걸 두고 말이 많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도 호남의 개혁보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홍업 의원은 무려 동교동계가 따로 견제를 했거든요. 18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6번을 받으면서 낙선을 했습니다. 어디 어느 당에서요?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요. 46번 진짜 대전 못 받았네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금천구에 출마를 했었고요. 이번에 재수예요. 이때 비례가 48석인가 47석이었으니까 한나라당이 96% 정도 득표하면 당선될 수 있는 안정적인 당선권이었을 것입니다. 내 앞에 한 5천 명이 사라지면 내가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비학격 5천 번. 문체부에서 그래도 일했던 경력이 있어가지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을 지냈었어요. 이거 관련돼서 공약이 있나 찾아봤는데 전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성격을 스릴을 즐긴다는 거 말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릴을 즐기니까 조용히 재단 사장 하던 거는 재미없었겠죠. 그런가 봐요. 사탕밖에 까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다시 나왔고요. 잠깐 했어요. 1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공약으로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개발, 학교 운동장 아래 지하주차장 개설, 특목고 설립 이런 구청장급 공약과 그리고 중앙대 공약의 버무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 뭐 태권도하고 관련이 있나요? 태권도는 아니요. 없었어요. 다른 게 있었는데. 맥타이에 국기원이라고 계속 써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 국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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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K-U-K-K-I-W-O-N이라고 계속 써 있어요. 바둑 아니에요. 바둑? 태권도랑 교체되는 건 없는데. 태권도는 아니고 올림픽 관련해서 일을. 이게 뭐 국기원 가면 굿즈샵에서 파는 건가? 국기원 넥타이? 어디서 받았는데 아무리 뒤져도 빨간색 이거밖에 없었나 보다. 그러네. 스포츠 관련해서 하긴 했어요. 대한올림픽위원회 미디어 위먼도 지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체육단체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즉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국기원, 국기원, 국기원 쓰여있어서 작게 보면 교촌 같아요. 글꼬리 교촌 같아요. 그래요? 강서의 국민의힘 선수들의 진용이 아주 화려합니다. 전혀 의외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영등포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 현재의 서울 대부분의 선거구는 그 원형을 88년과 95년에 갖춥니다. 88년 총선에서는 민주화 세력의 승리로 소선거구자가 쟁취되면서 현재의 선거구 지도가 그려졌고 95년에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운 구들이 생겨나죠. 거대한 영등포구가 88년의 갑과 을로 나뉩니다. 대표 약사 정치인으로 신한국당을 버리고 정권교체와 함께 민주당으로 갈아탔던 재선의 김명섭, 평생 쉬지 않는 막말로 대한민국 대표 극우 페미니스트 전여옥 등으로 대표되는 영등포동, 물레동, 양평동은 보수에게 따스한 선거구였습니다. 이번에도 운명의 신이 보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3번 때려눕힌 챔피언이 이제 자기네 선수입니다. 거기 왜 계세요? 정말 쓰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도전자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53세 남자 정당인 광주생 광덕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본인 공군 상병 소집 해제 재산은 3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2018년에 영등포 구청장에 당선을 했고 22년에는 구청장 재선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탈당, 국힘 입당한 김영주 후보와 선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슬로건이 이거예요. 당은 정권 심판, 영등포는 배신 심판. 아슬로건 확실하네요. 네, 아주 아슬합니다. 박근혜 워딩이 네, 그렇습니다. 이종걸 전 병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 정무부 시장실 정무보좌관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이다라고 썼었는데 이게 바로 허위 기재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 수사까지 했었거든요. 박세네요. 네, 박세입니다. 허위 없음 결론이지만 서류 땐 그대로 적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요. 영등포 구청장 때 자신의 치적 중에 하나가 불법 노정삼,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정비라고 뽑았는데 이 영중로 일대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를 좀 봤더니 거리가게 형태로 전환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아마 박원순 시장도 이런 식으로 좀 했었고요. 옛날에는 그냥 다 때려부수고 내쫓았는데 그래서 이 거리가게의 규약들을 보니까 품목별로 배치를 하는 거죠. 겹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1년 단위 갱신을 하고 전매나 전매전대 상속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영등포 쪽방촌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됐었는가 했었는데 이 쪽방촌 주민과 지원 시설을 그대로 임대주택으로 수용하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 깜량에서는 찾아지지는 않지만 대책까지도 같이 세웠던 것만은 맞습니다. 공약을 하나 볼게요. 개헌과 선거법 개정입니다. 금지 규정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서 조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타이트하고 네, 그렇습니다. 금지가 계속 덧붙어서 파악하기도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물론 해킹이 자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긴 한 건데 선거법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문제가 선거에서 검사의 권한이 커진다는 문제가. 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런 일을 예상하고 있는 시사평론가들도 많은데 민주당이 얼마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아주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걸러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포지티브리스트가 발목을 잡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세세한 공약들이 있거든요. 이건 확인해 보세요. 네, 적어도 언론을 뒤져본 입장에서는 쪽방촌 정리사업과 성매매 직결제 정리사업은 집회가 많고 반발이 많았으면 진보 언론이 취재하거든요. 영등포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낯설었어요. 이 같은 이슈가 서울역 인근에 동자동 쪽방촌인데요. 네, 그렇죠. 거기 있었는데 원래 전 박원순 시장의 방안이 바로 쪽방촌 주민들을 바로 수용하는 거였는데 오세훈 시장의 방침은 민간이었죠. 큰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실상 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잘한 지자체장은 웬만하면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챔피언! 국민의힘 김영주 68세 여자 국회의원 무앙여고를 나왔는데 여기서 농구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3년간 실업여자농구 신탁은행팀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4년 전에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참겨하세요. 이번 선거에서도 한번 설명하셨어요. 운동부 선수의 학습권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는 포워드고 무슨 농구 얘기도 한참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짧게 줄였습니다. 은퇴 후에 은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노련하게 전국금융노련 상임 부위원장이 됐어요. 아, 노련한 사람입니까? 네, 노련하게. 만학도로 방통대 국문과를 나왔고 서강대 경제학 석사 졸업했습니다. 재산은 30억 3,843만 원.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탁되어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고요. 17, 19, 20, 21대 국회의원에 지냈습니다. 국회 입성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했고요. 이후에는 쭉 영등포 갑을 지켰어요.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말썽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의 트루컬러를 알아보는 게 얼마나 힘든가. 특히 유닛이 더 그랬죠. 68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있을까요? 왜 트루컬러를 드러나게 됐을까요? 의정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것에 모멸감을 느꼈다라며 탈당을 했습니다. MMG. 출석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2.81%, 보건복지위 95.24%, 대표 발의법안 107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3건, 대한반영팩이 26건입니다. 좋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볼 수 없는 숫자죠. 그렇죠. 법안도 그래요. 보건복지위에서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주로 많이 냈고 다 내실 있고 엄청 구체적이에요. 노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심사 중인 법안 중에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주사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가족 친화기업 인증요건에 포함을 시켜서 이걸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고용시장 단축을 인센티브로 풀겠다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일 때도 노동시간 단축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전역이 있는 삶이 월급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주 52시간제 안착에 굉장히 힘썼고 과도기의 제도였던 탄력근무제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홍익표 의원은 찬성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느낌이었고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도 정책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원내와 고용노동부도 이 사람 무섭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이번 전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본인은 진영 논리보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를 해왔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변화를 만들자는 한동훈의 제안에 공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였던 노동권 확대에 어떤 이념도 없었고 그저 그게 생활정치였다고 하면 그건 함께해온 사람들에 대한 기만인 것이고 보수 정당에서 생활정치로 노동권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도 파협의 정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옳은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적만 보면 하위 20% 나오는 게 좀 억울해 보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채용비리 부분에서 소명을 안 해서 소명이 되어있으면 0점 처리는 안 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민주당의 공천 피어리뷰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피어리뷰가 있고 당직자들이 들어가는 피어리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부에서만 말하고 밖에다 얘기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정확히 숫자는 알지 못하는 포인트. 저 의원님은 좋은 동료가 아니다.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과 김영주 의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발로 뻥뻥 차고 들어온다. 커피를 테이블 밖으로 밀어던진다. 말꼬리를 자꾸 자른다. 네. 아니면 출근 너무 빨리 한다. 상관없는 사람에게 달래주차 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해찬 이후에 개발된 상대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젠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알 수 없는 그 크리테리아가 이 사람의 트루컬러를 드러내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상황에 처한 박용진 의원의 대처랑 너무 차이가 나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좀 굉장히 저는 이번에 전향한 사람 많다고 하고 그러지만 왜 여기 계세요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씁쓸한 케이스였어요. 저도 가장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를 굉장히 인상 깊게 잘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키면 강철같이 잘하는 일꾼인 건 확실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케이스 임종석 의원처럼 성질이 풀리면 임종석 의원이나 마포의 노웅래 의원처럼 성질이 풀리면 열심히 도와주는 사무실도 내주고 사람들도 내주고 안민석 의원처럼 처음에 첫날 만나자마자 지지자 모임 인사시켜줬다고 하죠 안민석 의원은 아니면 박용진 의원처럼 성질은 안 풀리는데 일단 연락을 안 받더라도 가만히 있는 그리고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 저기 도와주기라도 하는 근데 뭐 아직 지지자 모임이나 당원들은 안 내줬다고 하죠. 그래서 강남에 선거 유세는 같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 조력 소극적 조력 그 외에 김영주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제3의 길. 네. 이상민. 박용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너무 먼 길이잖아요. 다시 돌아오신 상이죠. 박용진 의원은 성질 때문에 못 갈 것 같겠네요. 너무 먼 길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하면 사실 민주당까지도 먼 길 온 건데 본인이 성질나서 죽든지 아니면 당의 다른 사람들이 성질나서 죽든지 옆 동네 가는데 일부러 지구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나마 한국노총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영등포 갑의 유권자 여러분들은 충격받으셨겠지만요. 영등포 갑의 새 후보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는 도불어민주당 뿐입니다. 개혁신당. 개혁신당. 허은아 51세 여자 상기동 출생. 비행기 승무원으로 좀 살다가 업계 동료 몇이서 의기투합해 이미지 컨설팅 업체 예라고를 창업해 꽤 성공합니다. 예라고? 즉 벤처 기업가 유닛입니다. 경일대 교수를 또 하고 있다가 비례한국당 비례 19번으로 캐스팅되어 당선. 아 비례한국당? 최종 학력은 성균관대의 박인데요. 2008년 논문 브랜드 매너의 구성 차원 및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셀프 표절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45억 아들 육군 대위 전역. 2006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 두 번에서 각각 벌금 100, 200. 많이 자시네요. 이준석기의 핵관인 천아용인의 아. 그래서 탈당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개혁신당으로 왔습니다. 그러게요. 현역의원이 아니구나 이제.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공격서로 자주 나섰고요. 이준석기답게 정치적 올바름이나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것도 중간에 섞어줍니다. 저 잘합니다. 4년 좀 안 되는 임기 중에 대표발의법안은 39건. 중도 사퇴한 사람은 이거 다 해봐야 돼서. 어라? 39? 네. 대한반영폐기 16건, 수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2건. 우린 몰랐는데 장관하셨구먼. 적은데 타율은 높습니다. 원안가결을 보면요. 방통위가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총포 같은 문제의 컨텐츠를 차단할 때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국제공조점검단이라는 임시조직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마련을 해줘서 임시조직을 면하게 하자. 그리고 국제협력을 직무범위에 확실히 넣어주자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체계를 잡았죠. 필요한 거네요. 수정가결 중에는 원자력시설 방호방제대책법 개정이 있습니다. 방사능 재난 상황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지 언급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해주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공무원으로 간주해주는 개정안입니다. 대한반영폐기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의 식별장치는 내장형으로 하고 입막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입니다. 생활밀착형 법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니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생활밀착형 법안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헐렁덜렁한 비대초선 장관 같은 분을 보셨고요. 더 있죠? 내용 끝났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더 있으려고? 탈당하시기 전까지는 동대문의뢰 김경진 후보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개혁신당 창당과 함께 바로 짐을 싸고 경등포로 왔죠. 그때 같이 그 동네에서 경쟁하던 분으로는 지금 중성동을 배치받은 이해운 후보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영등포 을로 가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저희는 국회로 왔어요. 여의도를 기준으로 서쪽이 영등포 갑, 여의도를 포함한 동쪽이 영등포 을입니다. 여의도 되게 넓어요. 그렇죠. 중진들 중 이번 회기 여당에서 처세가 가장 훌륭했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총선 보수 우세로 점쳐졌던 용산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의 원래 지역구는 영등포 을 영등포에 강한 보수세를 업고 내리 3선을 했죠. 현 챔피언은 잠깐의 폭발력만 놓고 보면 90년대 최고의 인기 대권 주자 한 번의 실수로 정치 인생 20년을 순삭당한 그는 지난 총선 20년 만에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원래 지역구로 돌아왔고 16년 진검다리 4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59세 남자 국회의원 신광초 서대문중 숭실고 서울대 사회학과 하버드대 행석 마지막으로 뉴스에 많이 나올 땐 분명 서른아홉이었는데 신흐라홉이 됐어요. 칭화대 법석 뉴저지 주립대 법박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산민투 민주화 관련해서 정가가 2건인데 마포울의 함은경 후보도 산민투 관련 건이죠. 2005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이 있었고요. 09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수용으로 인한 소집 면제고요. 장남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재산은 마이너스 5,900만 원입니다. 채무가 5억 4천인데 남부지법의 추징금이 1억 1,50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아직 안 늦나 봐요. 꼬마 민주당이 정치 경력의 시작입니다. 92년이었죠. 28살로 우리 건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 세대의 정덕들은 이 사람을 철새로만 기억하는데 꼬마 민주당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92년에 28살로 민주당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 민자당 후보에게 200표로 지면서 단박의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스타였습니다. 이후 정치스타로 살았고요. 2002년엔 아직도 30대 물론 39쯤 됐을 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카운터 파트너가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정신도 꼬이고 정치 인생도 꼬여요. 이때부터 스탠스가 좀 이상해집니다. 후보 본인은 이거를 야인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야인생활도 아니에요. 사실 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이제는 정말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장년에 이준석 대표의 한 10배쯤 되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젊은 슈퍼스타. 그 당시에 이제 또 되게 인기 아나운서와 결혼을 하면서 훨씬 더 연애가 중기에 나올 정도의. 아직 마흔이 안 돼서 대통령의 출마를 못하는 걸 너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 나이 때문에 대선 못 나갔다는 얘기 많았죠. 진짜 스타였군요. 원 히트 원더. 노무현 정몽준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국민통화 20일로 이적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뭘 해도 안 되는 정치생활이고 이제는 60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미래인은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화낼 필요 없는 게 이 사람이 16년 순삭당해 있는 동안 그래도 본인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럼요. 비서실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김인석 의원보다 훨씬 덜 유명했던 본인은 훨씬 잘 됐어요. 원회의 조직을 계속 돌다가 2016년에 제대로 된 복당을 합니다. 김인석 출마사 총정리가 거의 자기의 그건 거죠. 1992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지역구에 4번 낙선 2번 당선했고요. 2002년에는 서울시장 낙선했었습니다. 20대 민주당 비례로도 낙선을 하고 진검다리 3선 의원입니다. 네. 그 민주당은 뭘까요. 2016년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어색한 이름으로 빙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 원회의에 있던 버려진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세 글자짜리 이름의 정당을 차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 김민석의 민주당의 김민석이. 저는 그때만 해도 야 이제 정신을 잃으셨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21대 받아주지 않았으면 2016년 받아서 4년 전에 출마 안 했으면 그대로 계셨을 거예요. 당사가 홍대 뒷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방에. 그래서 간판에 왜 하나 이렇게 지우는 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는 망하고 자기만 살아남았던 간판 가리를 그냥 딱 하게 된 거죠. 출석률은 볼게요. 본회의 92.22%, 보건복지 92.55%, 대표 발의는 86개, 대한반영패기 28건, 수정가결 3건, 원안가결 2건, 철회 1건이 있습니다. 감염병 진단키트 생산 동료하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은 코로나 관련 입법이었을 테고요. 연구중심 병원을 육성해야 된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지금 R&D 예산 축소와 의료파동으로 빛을 당분간 발하기 어려운 법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마약류 허가관리를 강화하자는 마약류 관리법도 있는데 보니까 한 발 다 빨라요. 그런데 현실이 더 빨라가지고 뒤늦거나 허무하거나 그런 법률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한반영 폐기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강 같은 위반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주말에 영등포, 가백, 김영주 후보하고 그 얘기 있어요?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와, MBC에서 봤어! 국민의힘 박용찬, 59세 남자 정당인 여의도 초중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여의도 바깥은 안 나가보겠다. 영등포는 원주민이군요. 군대 갔을 때 빼고는 계속 살았겠네요. 여의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무슨 기분이 들까? 웬만한 높은 건물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겠죠. 손밖을 안 나가본 거죠. 도민이 도민. 여의도는 하주민이잖아요. 간도잖아요. 군 소위 복무 만료.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20억 4,690만 원. 91년에 MBC에 입사를 해서요. 사회부, 정치부, 뉴욕 투파원 다 중요한 걸 거쳐서 근무를 했습니다. 와, 학교 여의도에서 나와서 여의도에서 갔어요. 그러니까요. 다 걸어다녀 되겠네요. 와, 엄마 집에서 MBC 통학하기. 통근이죠, 통근. 경기도 살면서도 20살 넘어서 익산빌딩 처음 보고 신기했거든요. 근데 여의도에서 자라보면 기분이 어떨까? 국회도 어릴 때부터 봐, 방송국도 봐, 연예인도 봐. 이제 브룩즈, 할리파스쯤 봐야 신기한 거죠. 학교에 1년쯤 다니고 1학년 말쯤 되죠? 그러면 학교 앞이 원래 집인 놈을 한 명쯤 알게 됩니다. 와, 그럼 맨날 지나가다 막 무한도전 촬영 보고.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고현정 배우가 여의도 여고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방송국 가까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었대요. 언젠가 뭘로로도 데뷔하겠다. 그냥 여고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눈에 띄니까. 아니, 은지원 씨도 여의도에서 나왔잖아요. 2013년에는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로 활동을 했고 100분 토론도 진행을 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렇게 하다가 국힘으로 오는 캐시도 있구나. 신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MBC 기자가 아니었어요. 김재철 사장 재임 시기에 작성되었던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자들을 업무 일선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행동대장. 이것 때문에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에이씨 하고 2018년 사표를 썼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됐어요. 21대 총선에서는 지금 지역구에 출마해서 44.35%를 득표하고 낙선을 했고요. 본선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때 같이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배현진 후보는 당선이 됐어요. 어머어머. 그의 본선 경쟁력은 훨씬 컸습니다. 박용찬, 배현진, 김세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은 저기 딴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는 배현진 의원이 선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낙선 후에는 원희룡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도 가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캠프 대변인도 갔어요. 두 번째 총선이지만 아직 적응 중인 건지 영등포 갑에 김영주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다가요.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세 번 했지만 영등포가 아직 바뀐 게 없다. 그러니 사람을 바꿔야 한다. 팀킬 이슈. 빠바바바밤. 팀킬 알람. 이거 잘 찾아보세요. 같은 트럭에 바로 옆에 김영주 후보가 있어요. 고요히 바라보는 그 김영주 의원의 표정. 야 이 자식아. 김영주 후보는 어릴 때 사진부터도 무섭게 생겼거든요. 표정변화는 기본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도 표정변화가 없고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되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되게 톰을 이렇게 던지기 전에 스파이크 같은 표정이에요. 이렇게 멍청한 녀석이 있다고. 맞으면 되게 아플 텐데. 당연합니다. 덩크를 해줘야 돼요. 머리를 빡. 포워드 출신이라서 몸싸움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김영주 후보가 무슨 소리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에요. 약간 허공을 보고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검색원은 김영주, 박용찬입니다. 지금 박용찬 후보 이름만 쳐도 그것밖에 안 나와요. 공약으로 신규 뉴타운 미니 경전철 유치가 있네요. 이게 뭐가 중요해? 넣어봤어요 그래도. 저의 노력, 신풍역에서 신규일역까지 다섯 개의 역자리의 미니 전철을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하철판 마을 버스래요. 좋아요.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적자가 심각하게 날 텐데. 2.5km밖에 안 된대요. 자,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기후민생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김정기, 57세 남자, 부산 출생, 분이엘고 한양대 도거동문학과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으니까 안 잡혀갔을 리가 없죠. 90년과 94년의 민주화전과 두 건 한양대 총학생회장 병역은 질병으로 면제, 아들은 군대에서 다쳐서 일병 전역 재산이 마이너스 8,400이지만 볼 시간 없습니다. 김정기 후보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 진짜? 오, 흥미로워. 대우자동차 한겨레신문사 정도를 다니다가 열린 우리당에서 처음 정치기록이 발견됩니다. 당시 살던 곳이 부천소사. 잠시 창조한국당으로 옮겨 문국형 의원 보조관을 했는데 창조한국당. 보수와 당이 대충 망하고 다시 민주당 복당. 2010년 오해지선에 부천시의원 당선. 평범해 보이지만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봅시다. 부천의 지역훈련 셋이 모여서 선정한 워스트 의원에 뽑혔습니다. 그걸 와, 워스트 의원을 굳이 뽑았어. 부천시민방청단이라는 단체도 감사를 지켜보고 점수를 매겼어요. 100점 만점에 2점을 줬습니다. 이런 찍어도 안 나오는 점수가. 대단한데? 제가 받은 최소 점수가 4점이었거든요. 고2 중간고사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회에 받은 점수. 그럴 수 있잖아. 한 점 만능, 하나만. 하나, 혹은 두 개. 근데 내가 받은 게 안올랐던 게 같은 시험에 0점이 있었어요. 아니 이건 시의회에 불을 질러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불을 지르면 출석했기 때문에 2점. 맞아요. 그거예요. 감사가 7일 일정인데 첫날 오전에만 나오고 나머지 6.5일을 다 빠졌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점수는 풀어야 나오는 점수잖아요. 찍어서 안 나오고 이것도 뭔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2점은 찍으면 안 나오다. 반날 점을 말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이건 제가 기사에 댓글에서 본 건데 시의회보다 대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와. 본인의? 아니요. 그래서 다가온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참여. 역시 뭔가 해서 나오는 점수라니까요. 그래도 어찌저찌 6회지선에서 공천을 얻고 또 지지를 다시 얻어 재선을 했습니다. 뭐야?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볼까요? 그때 행정복지위원장이었어요. 10개월 전에 부천 화장장 새로 지은 게 멀지 않다는 질의를 지켜봤대요. 그런데 10개월 뒤에 감사장에서는 너무 멀다는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너 10개월 전 네 앞에서 하던 질의 기억 못하냐. 네가 진행했다. 음주도 아니었을 거고. 이거를 부천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아니 부천일보 일 잘하네. 기사 제목 김정기 재선 의원과 김관수 사선 의원의 차이. 왜냐하면 김관수 의원은 되게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을 해요. 선택을 해야죠. 국민의당을 선택합니다. 새 인생을 셀 거야. 그래서 시의원을 사퇴하고 소사에서 총선 출마. 아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낙선. 못 살았어. 아무튼 다음 대선에 안철수 캠프에 갑니다. 이후 안철수를 비판하고 천정배가 친해집니다. 뭐 되었나 봐요. 그럴 수도 있나? 그래서 국민의당 분당 때는 민주평화당. 그죠. 그게 천정배가 친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대한신당 민생당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민생당에서는 돈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8회 지선 동안에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업체에게 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김정기 후보 아들이 근무하는 업체와 아들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어요. 횡령과 배임 의혹입니다. 이때가 비대위원이었고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을 거예요. 한편 이러면서 몰래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이중당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콘텐츠가 왜 이렇게 넘쳐요. 그러니까요. 완벽한 타이밍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정당법 위반이죠. 이상의 의혹들은 수사 중 혹은 재판 중 혹은 벌금 100만 원 이하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용과 함께 정치편인 것 같네. 건조 에디터 말이 맞는 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 틀리는 신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런 계담이 있었거든요. 수능 0점 맞으면 서울대 간다고. 그건 진짜 많이 공부해야 나오는 거예요. 답을 알고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중당적이 아니게 되었고요. 당명이 기후민생당으로 바뀐 후에 부천에 사는데도 왜인지 영등포구에 출마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조금 더 있어요. 그러네. 지금 성관위 주소지가 부천시 원미구네. 김정기 후보는 현 서진희 당대표와 서로 김정기는 세금 도둑이니 서진희는 대표 자격 없다는 향에 싸웠어요. 당대표랑요? 당대표랑요? 기후민생당 당대표가 서진희예요?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던 비대위의 위원이었으니까. 그걸 소송으로도 걸었는데 결국 법원이 서진희 대표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 몰매 맞지 않으려면 당 홍보용 출발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천을 줬네요? 그러니까 너 나가서 광고판 해라겠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출마가 벌인 거거든요. 처벌용 출마.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있어. 이 점밖에 못 맞고. 우리는. 이 점이 뭐야? 복도로 나가. 복도. 영독으로 나가. 영독으로 나가 손 들고 서있어. 그런데 영독으로 유세차 위에서 손 들고 서있는 거야. 저는 이 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옛날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게요. 대체 이 15, 14, 12짜리 장수는 왜 있는 걸까? 생각하잖아요. 대체 왜 도전해보고 싶게. 이런 군주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시대마다 있던 거예요. 고증이었군요. 네. 이게 김민석, 좌경찬, 김정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지 노말 하드네. 미처에는 죽음의 행군 버전이 있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드도 아니고 하드코어, 헬파이어 그 정도의 난이도죠. 울트라 바이올런스 후보를 보셨습니다. 와, 좋아. 문학이 너무 좋아한다. 문학이라고 상담해야겠어. 관련 게임을 만들면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당선되기. 자, 당대표와 싸우고. 광고 뒤에 보라매를 지나서 동작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두켄!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자, 진, 경, 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생 네이처. 장아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방송 날짜 하루도 안 틀리고 다 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정했던 날짜에 의하면은 저희가 내일 하루 쉬고 모레 비례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인사드리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동작까지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지금 분위기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21세기에는 박근혜의 오른팔이었다가 박근혜가 빠그러지자 태극기랑 놀던 서청원은 사실 원래 YS의 총애를 받던 젊었을 때는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서청원은 동작 일대에서 오선을 한 이 지역 대표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가 끝나고 노량진과 상도동은 보수에게 굳게 닫힌 문으로 변화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미래로 간 전병헌 전 e스포츠협회장이 3선을 그리고 국정원 출신의 현 챔피언이 재선 20년간 민주당의 지역구입니다. 현 챔피언 김병기 62세 남자 국회의원 사천생 홍익초 경성중 중동구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국가안보전략전공 박수 자기가 가서 교수를 해도 될 건데 그렇죠? 본인 육군 일병 소집 해제 장남 공군 중위 만기 찬양 공군 병장 만기 재산은 32억 7천만 원입니다. 국정원에서 25년간 근무를 했어요. 인사 처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끝까지 원장 바로 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외부의 얼굴을 내놓은 것이 다 원래 얼굴 가리고 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처음 얼굴 본 게 2016년이었고 그때 국정원이 인터넷 스마트폰 불법 해킹 의혹 사태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이때 민주당의 TFT 그러니까 이 실태를 밝히는 민주당 쪽에 들어가서 외부 전문가로 이때부터는 정치를 결심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국정원이 25년간 근무를 하고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맞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특이한 그렇죠. 딱 2016년부터 시작되죠. 민주당이 국정원 인사들을 스카우팅하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인간 개인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설명의 유일한 해답은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직원들을 좀 대하는 거나 그리고 거의 진짜 정권에 그거 모든 걸 갖다가 바치는 정도? 사실 우리도 궁금했는데 답을 알아내기가 힘들었잖아요. 댓글이나 달게 시키고 있는 윗선을 좋아했을까? 과연 국정원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국정원이 좋든 안 좋든 최고의 전문가 그룹인 건 많잖아요. 근데 그 프로 집단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이렇게 튕겨져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직접 인재로 영입한 18호님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때 중요한 기조가 적폐청산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적폐 중 최고봉이 바로 국정원이었죠. 댓글 조작가 같은 국정원도 있었으니까요. 국정원의 활동들 때문에 꾸준히 계속 그 일만 합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골자로 가진 개혁안이었는데 현재 국민의힘이 이게 공약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는 아주 딱 반대의 공약들을 내고 있는 거죠. 김병기 후보가 국정원 출신이 야권에서 국회에 입성한 정말 처음 사례였기도 합니다. 어느덧 재선 의원이 되었고 아닌데요. 박지원 후보도 있는데요. 박지원 원장도 있는데요. 나중에 간 사람 재우예요. 반대잖아요. 어느덧 재선 의원이 되었고요. 이번 공천 검증 담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국정원 출신이 검증한다고 하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본인은 3선 도전 중이고요. 내 검증은 내가 한다. 본회의 95.21%, 정보의 92.86%, 교통의 86.27%, 대표 발의 57개, 대한 반영 폐기만 12건 있습니다. 발의한 법안들 중에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중에서 국정원 내 안보 전시관 관람을 할 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규정이 불분명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어두운 버스 태우고 있죠. 사람들 그렇게 오고 하여튼 그렇대요. 헐 그럼 우리가 수리남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자루를 씌우고 그러진 않고. 한 바퀴 돌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안보 전시관 때문에 어떤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럴 거면 차라리 아예 별도 첩보 박물관을 따로 만들자라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보 전시관 고3 때 갔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되게 불편하대요. 서로서로 불편하대요. 그때는 막 마약이 있었고 간첩들 라디오 같은 거 있었고 그 어떤 여정분이 우리를 이제 큐레이팅을 해주셨는데 역대 국정원장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밑에 연도가 표시돼가지고 내가 아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사람들 끌고 와서 고문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싹 굳더니 바로 이틀 막 당해야 되겠네요. 옆에서 막 친구들이 너 진짜 끌려간다고 막. 또 하나는 국정원 직원들이 퇴사 이후에 비밀 유지나 여러 재앙에서 자기가 어디서 일했는지도 밝히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과 관련한 법들도 냈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게 재직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구나. 밝혀도 되는 부서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이거예요. 생활인으로서 어렵다. 그렇죠. 노동권. 친구가 의경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시위가 북파공작원 출신이신 분들이 그 뒤에 이제 자신이 국가로부터 버려지니까 생활인으로서 그분들이 모여가서 한 시위가 있는데 그 시위가 진짜 무섭다고. 물불안가리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완전 1급 비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로, 상담, 그리고 사회인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국정원 내 노동운동가입니다. 그리고 불법 감청이나 위치추적 등으로 정치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입을 아예 높이자라는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자라는 그런 법들도 있고요. 국정원에 관련해서는 발군이었습니다. 이번 공약은 3건 분립 개헌이 1공약입니다. 예산 편성권과 회계 감사권은 국회가 갖고 대통령 임기는 중임제로 개헌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말하고 있고 문재인 안 언제나 좀 중량감 있는 그런 법들을 계속 넣고 입안 활동을 하고요. 지역 공약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세요. 현충원에 대한 약간의 설화가 있거든요. 죽거든 자기를 현충원 뼈에 묻어라 했더니 그게 현충원에 대한 모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러면서 기재부 견제 다음 국회에서 보십니다. 국민의힘은 뭐 보시죠. 장진영 52세 남자 변호사 서강대 법대 학사 본인 근시로 전시근로역 장남은 현역병 입영 대상 사남은 병역준비역 아직 06년생이에요. 정가 없음, 재산은 44억 8,359만 원 밸류업 코리아라는 곳에 비상장 주식이 28억 원이 있습니다. 서강대 로스쿨 겸인 교수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았어요. 2014년에 새정치민주현합의 고문 변호사로 정치 입문을 했고요. 이기 출신은 절반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절반이에요.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동작을에 출마를 했다가 3위 낙선했고요. 2017년까지도 계속 친 안철수계였는데 서울시장에 셀프 공천했던 안철수의 반발을 해서 이후에 손학규계로 갑니다. 그랬다가 또 손학규랑 손절을 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탈당을 하고 미래통합당으로 결국 갔습니다. 무한도전 죄와 기일에 출연을 하면서 유명해졌고요. 아 그 변호사구나. 네. 그래서 최근 유튜브에도 아직까지 이걸 살려서 무한도전 장진영의 충격적인 근황이라는 제목의 홍보연상을 올렸어요. 충격적인 근황 출마입니다. 이 영상이 유퀴즈 패러디라는데 어디가 패러디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후에도 아침마당이나 법 관련된 예능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셀럽 변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바빠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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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동작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3위 낙선했고요. 20대 총선도 동작을 낙선. 21대 총선은 동작 가베가 봤지만 또 낙선. 이렇게 되게 당적 변경이 잦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중도 실용의 실험을 해본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커리어 하이가 무한도전이네요. 그리고 실험은 끝났어요. 요새는 중도실형을 국민의힘에서 실험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정약용이네요 지금 TV조선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제작하는 시사 유튜브인 뉴스트라다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데 진짜 관리를 잘해요 하지만 로제 떡볶이를 먹는 태용 의원은 넘지 못했고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죠 헬마우스가 극찬해졌죠 그를 이길 자는 원내에 없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스타성이 21년에 가족법인을 설립을 해서 양평의 땅을 사가지고 투기 의혹이 이번에 제기가 됐어요 매입 자금의 90%를 부친이 이사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그 금융기관에서는 9억 안팎만 대출을 받았고 개발비 대출 비중은 66%다 그러니까 투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검토 중이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명의 후보 중에 이 지역에서 당선이 가장 많이 돼 본 사람은 새로운 미래 후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전병헌 66세 남자 충남 홍성 출생 서울에서 자라 강남초 영등포 중 휘문고 고려대 정의과와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구전공이죠 고려대 경제학 석사 학사장교록 육군 중위 정의학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사회생활과 정치 생활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96년 15대 총선의 비례 당신은 전국구죠 30번으로 낙선 김대중 캠프에서 일했고 당선 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책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등을 돌고 국정홍보초 차장까지 했습니다 분당할 때 열린우리당을 선택해서요 17, 18, 19대 연속으로 동작갑에서 3선 단 놀이프리미엄 20대 때는 컷오프됩니다 어? 왜 3선의 의원이 컷오프가 됐을까? 그 정권에 써있어요 네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수석 임명직을 맡으면서 민주당도 탈당했지만 1년 정도만 하고 사퇴합니다 이유 뇌물과 정치자금 문제였어요 일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현재의 정과가 되었는데요 2020년 뇌물로 벌금 2천 뇌물과 정치자금법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횡령으로 징역 8월, 집유 2년 이게 3건이 한 번이나 왔어요 그럼 다 별건이네요? 이걸로 이제 피선고권도 날아갔는데 야인으로 살다가 윤석열 정권 2022년 3연 그런데 여기 있네요? 그럼 출마해볼까? 특이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면해준 새로운 미래 후보입니다 그래서 출마자 하고 민주당이 복당했거든요 또 컷오프 당연합니다 정권가 저러니까요 벌금 2천, 징역 1년, 집유 2년, 징역 8월, 집유 2년, 정치범이라니까 반발하여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 전권은 캐스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3선 이혼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2013년 한국 e스포츠협회 캐스파의 회장이 되었는데 뭐 겸직금지 원칙 때문에 1년만 하고 내려왔다가 임기 끝나고 다시 취임했어요 회장으로는 일단 평은 좋거든요 그런데 롯데홈쇼핑이 캐스파에 후원금을 주는 과정이 석연치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특히 전병원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상품권까지 나눠줬어요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메인 혐의의 상당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제일 뭐 뇌물 쪽이랑 그리고 특히 이 상품권 부분이 유죄가 나왔어요 상품권은 무죄하게 좋나 보네요 어 액수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공약은 육아 유연 출퇴근제 도입 육아가 유연 출퇴근하는 건 아니겠죠 네 미취약 아동 부모의 출근과 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비 세액 공제 도입 교육비 세액 공제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상향 법정 연차 유급 휴가를 21일 늘립니다 주로 휴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야 게임하고 놀죠 원치 않게 휴가를 좀 오래 쓰신 분이기도 해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 요즘 연차 휴가 늘린다니까 지금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 뭐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쓰지 뭐 게임하려면 된 거예요? 네 네 휴가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런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벌금 2천이면 센데 엄청 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나무익회 같은 데서는 보통 중요한 혐의들은 다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쓰는데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양당이 대사면 같은 걸 했을 때 간단한 범죄 이렇게 말하는 건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게 음주운전이든 모욕이든 이런 것들 아니면 정치 관련된 것들 중에서 100만 원 이하 150만 원 이하 이 정도는 몇 년 지나면 다시 지워줍니다 공천심사 기준에서 근데 이건 못 지우겠다는 거예요 못 지우죠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전병헌 의원은 너무 억울한 것 같고요 권력형 범죄고 정치범위니까 평생 지울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억울한 것도 이해는 가고 그리고 안 좋게 보는 것도 다 이해가 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민주정권의 대결 사이에서 희생양으로 정해졌던 사람이다 예를 들면 박지원 국정원장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랬으면 당은 외부의 눈치를 봐서라도 챙겨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병헌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예를 들어 고 노회찬 의원의 전과 같은 거 그런 얘기입니다 동작으로 가겠습니다 동작구의 총선 역사는 양김시대의 축소판입니다 YS의 충신 동작갑의 서청원은 YS를 따라 보수정당에 갔다가 영 마음에 들었는지 야 소파 좋아 누구보다 심각하게 보수화되며 따뜻하게 8선 의원이 되었고 DJ의 충신 동작을의 박실 전 국회산무총장은 이곳에서 3선을 냈으나 공천탈락 이후에는 탈당이나 이적 없이 조용한 여생을 보냅니다 동작갑과 달리 동작을은 지금까지도 보수가 싸워볼 만한 지역구로 분류됩니다 보수 후보들의 중량감이 이슈입니다 08년과 12년에는 정몽준이라는 유명한 재벌맨이 14년과 20년에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인 사학워머니 각각 동작을 해서 당선되죠 현 챔피언 판사 이수진 의원은 공천탈락 후 분노와 억울 단계가 아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전략 공천된 현 정부 경찰 탄압의 피폭자 후보가 국민의힘 4선의 전 챔피언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59세 남자 정당인 부산생 건국중 대동고 경찰대 동화대 법학과사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공군 병장 만기 재산은 17억 4천만원 건물이 그 정도 있고요 차량이 3대가 있는데 6천6백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1988년에 경찰의 인간 이후에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외사과장, 부산영도경찰서장 등 주로 부산과 경남권에서 경찰로 근무를 했고요 사모님이 작년에 벤츠 한 대 뽑았어요 미안하다 먼저 나왔다는 사람 뽑아서 나이로 봐서는 좀만 그냥 있었으면 정년퇴직해요 집이 기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 클래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모님이 이걸 뽑을 때 남편이 무슨 꼴을 당할지 분명히 모를 때입니다 좋다! 차 뽑아야지 이거 전기차죠? 네 맞습니다 차를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곧 정년퇴임이고 마지막 임지는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2022년에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를 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를 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그렇죠 못 오면 무궁화 화분이라도 보냈죠 그렇죠 경찰국은 결국 정치 사병화되고 말 것이라는 이유를 들으면서 총대를 맺습니다 경찰서장 회의에 전국 총경급 경찰관이 50% 이상 참여를 했었고요 간부급 경찰들의 역대급 노동운동입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무명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3개월간 직위해제를 처벌합니다 아주 높은 고강도 징계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꾸려지고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청장은 안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런 정도의 중징계를 고집했었다라는 후일담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직위해지 결정에 재심 청구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처벌은 중지됐지만 이미 직위해제 기간 3일을 남겨놓을 때였고 바로 옷을 벗죠 왜냐하면 그때 사이에 어디로 옮겨놓냐면 경상남도 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좌천성 인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클래스 하이브리드의 역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금을 포기할 줄 몰랐은 겁니다 그렇죠 신랑이 그리고 이제서요 내일 모레 환감인데요 그래서 이 보복성 인사의 퇴직을 결정을 했고요 경찰 저항과 윤석열 정부의 검경 대결의 상징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포갑에도 이지은 후보 이런 식이었죠 네 공약은 그래서 경찰국 폐지 1호 법안이고요 격전지 아닌 곳이 없지만 상징성이 강한 하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바로 동작구 의리예요 그렇습니다 양당 대표가 수시로 와서 선거운동에 같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관전 포인트네요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나경원 60세 여자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축하합니다 데뷔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정당인 개성 초 승희여중 서울여고 서울대학교 법대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58억 3,158만원 사시 34회 연수원 24기 판사 출신이었다가 2002년에 이 회장의 인재영입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2004년 17대 비례대표로 초선, 18대 서울 중구 재선, 2011년 서울시장 출마 낙선, 2014년 재보궐 동작을 당선, 20대 총선 또 동작을 당선입니다 21대에서는 나왔는데 떨어졌죠 20대 국회에서의 활동 경력에 대해서 농축산인님의 평은 발달장애인 체육지능 관련해서 의미 있는 법안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진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데뷔전에서 조연을 해준 걸 제외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 건 지난번이 처음입니다 21년에 지고 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나갔고 경선해요 당대표 선거도 나갔었는데 줄줄이 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경력의 출혈이 컸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당이 죽을 썼던 기억 때문에라도 당원들이 이 사람한테 쉽게 손을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당권 문제에 있어서 개폐가 좀 옅은 정치인이고 이번에도 나 반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윤도 아니다 이 정도의 스탠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 세력이 뭔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처음으로 당 주류에서 밀려났습니다 인생 처음일 겁니다 인생 첫 빨갱이도 돼보고 굳이 말하자면 화도 못 내는 홍준표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었지만 내놓은 정책이 정부 기조와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밀어낸 당에서 사실상 해임됐어요 그건 핑계고요 이것도 본인은 사퇴라고 하고 정부는 해임이라고 하고 그래서 또 얘기가 많았죠 이 정책은 금융지원과 현금성 지원 확대에 중심을 둔 것이었는데 지금 거대 양당 양측 다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좀 민망하게 됐습니다 핑계하는 얘기예요 네 이 일로 전당대회에서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지만 계속 로우키를 유지를 하면서 당에 남았어요 그때 가장 심하게 물었던 게 지금 하남 갑에 있는 이용 의원인데 그 사람 공보에도 아마 관련된 많을 거예요 공약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투력이 많이 깎인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국회 회의장 정거하고 연장까지 챙긴 엄청 전사케였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mbc 인터뷰에서 왜 우리 당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냐고 얘기한 걸 보니까 순조롭게 회복 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질이 돌아오고 있다 저거의 해임의 한을 담은 것 같아요 공약에 1호 공약으로 이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초당적인 정치 구조를 설계하겠다 아 빼앗지 못하다면 내가 만들겠어 이런 거죠 네 나 안 줬던 척하기 그리고 2호 공약에는 낙후된 대피소를 선진화한대요 전쟁 났을 때 대피소 있잖아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와 네 국회의원 스케일의 공약들이 많고 엄청 좀 차별화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마크 보고 궁금하긴 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제대로 돼 있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아니 안보몰이를 하긴 하는데 안보몰이 치고도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를 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게요 요새 불안해하는 언론인들이 있거든요 왜 자꾸 종북이야기 마케팅을 할까 여당 비대위원장은 장사도 안 되는데 혹시 뭐 했나? 뭐 준비했나?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는 총품을 한 번 겪었으니까 여차하면 보수가 북한에 돈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뭐 했나? 걱정돼요 자 관악하러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갑 관악갑의 21세기는 서대문갑과 비슷하게 두 사람의 1대1 대결이 반복됩니다 한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식 민청년 사무국장 386 열린우리당 유기홍 두 사람은 04년부터 지난 총선까지 20년간 5번 이 지역구에서 싸웠고 승자는 유기홍 김성식 유기홍 김성식 유기홍 시간은 가고 세상은 변합니다 바른미래당 전 김성식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마저 탈당한 후 일찌감치 이번 총선 불출마 선언 현 챔피언 유기홍 의원은 경선에서 신인에게 졌습니다 20년 만에 새로운 로스터가 대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50세 남자 50세 축하 안 해도 되죠 뭐 나는 된머래요 사단법인 관악 그때 우린 축하해 줄게 그걸 축하드립니다 가만있자 우리 다음 선거는 2026년인데 심지어 쉬운 둘 아니에요 그때 나 지선이 있잖아 지선 때 축하드리는 걸로 사단법인 관악경제사회연구소 연구소장이고요 서울 관악구생 중대사대 부속초 이수중 서울고 서울대 경제학과 와 관악구 살면서 서울대 갔다니 진짜 최고네요 떠나지를 않았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등학교가 더 멀었어요 대학원은 연세대 어이구 신촌까지 가면 힘들었겠어요 정책각 석사 한 놈고 울금더 서울시립대 행박이니까 또 멀어진 거죠 개멀어 진짜 너무 멀어 갈수록 멀어지네요 관악구에서 청량기 개멀어 조금씩 독립을 시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생활방경 넓히기 아 엄마가 늦게 돌아온다고 화내는 게 짜증나서 더 먼 학교로 가보았다 본인 육군병장 만기 2007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어요 재산은 34억 6천6백만 원 많아요 본인 앞으로 관악구에 오피스텔이 11채가 있거든요 오피스텔 사업자예요 자기가 사는 집까지 합쳐서 총 12채가 있습니다 채무를 보니까 오피스텔은 임대업을 하는 것 같고요 대집주인이세요? 네 건물은 총 36억 7천6백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갭투자 하면 되게 큰 문제인 거고요 여기는 또 원룸 오피스텔 엄청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임대보증금 채무 대출금이 12억이나 됩니다 김근태 의원 보좌관 출신인데요 뭐라고? 네 야 그럼 민평년계 최고 부동산 부자예요 그럴까요? 이게 뭐야? 김근태 의원 보좌관 출신들 참 많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거지의 삶을 유지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그래서 이 신인들이 보좌관 친구들이 어느 의원실 들어가느냐를 되게 중시하는 거죠 네 어떤 특별한 정치인 밑에서 크면 빨리빨리 잘 크니까 네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을 지냈고요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일을 하면서 정치에는 계속 뜻이 있었습니다 발을 계속 담가왔던 건데요 2020년 총선에 나섰고 경선까지 붙었었거든요 그때 1.3%로 낙천을 했었습니다 경쟁력이 있네요 있었습니다 연구소 활동으로 이게 자기 개인 연구소지만 선거 출마를 계속 준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악구에서 낙성 벤처 창업센터장을 지냈더라고요 이게 관악구와 서울대학교가 협력하는 이 연구산업단지가 있고 이게 뭔가 벤처 뭔가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거의 지역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공약이에요 관악 에스밸리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서울대 안양 직통선 연결을 서울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교통 공약이 있고요 지금 다주택자라는 것이 후보의 가장 큰 이슈인데 개발 공약을 내면 그건 자기 이익에 복무하는 공약이 될 텐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유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공약이 단 한 개도 내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고 있네요 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주택자라는 말을 스트릭트하게 적용하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레주메인 게 서초구에 사는 아파트 하나 빼고는 다 임대용 오피스텔이라 그냥 임대업자라고 하면 걸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 언론에서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그걸 계속 꼽고 있어요 12채 막 이런 거 그럼 너네 당 애들 다 떨어지는 리스크를 지고라도 우리는 한 채다 비록 100억짜리지만 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출신 선수예요 유종필 66세 남자 정당인 전남 한평 출생 한평 해보초 월야중 광주일구 서울대 철학과 본인 육군 하사 만기 장남 차남 모두 육군 병장 만기입니다 재산은 8억 7,471만 원 한국일보 기자로 근무를 하다가 한겨레 창간에 참여해서 1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언론인 유닛입니다 그러다 95년 이해찬 당시 서울시 부시장의 보좌 확진으로 전개에 입문을 했어요 이해찬계면 관악구에 있죠 그래서 그해 민주당 후보로 이해찬의 추천으로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때는 세천년 민주당에 남아서 대변인을 맡았었고요 노무현특본데? 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약간씩 언나가 제거를 해보니 후보는 단일화 그랬습니다 2004년 총선 세천년 민주당으로 나갔다가 관악을 해서 낙선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쭉 민주당 소속으로 관악구청장을 했어요 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선을 했네요 네 그러다가 2021년에 탈당을 하고 윤석열 대선 캐프에 냅다가요 갑자기 냅다? 갑자기요? 아니 관악구청장 민주당에서 잘 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프로필 사진에 미소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어때 공천을 주잖아 그러니까 지지난지선 때 이 일은 봤던 것 같아 뭐 자기가 말하는 사유는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게 된 것을 좀 남들보다 일찍 깨달았고 아 김용주보다 일찍 깨달았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입법 추진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혼전해서 돌아가셨어야 돼요 지난 정부의 언론중재법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입출막을 하다니라고 해야 될 텐데 20대 총선 관악을 경선해서 정태우 후보에게 밀린 것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경선은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종북반미 외교노선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다 싫었는데 처음부터 안 맞는 정당에 갔던 건 아닐까라는 주원이 아니 용쾌 평생을 버텼네요 이렇게 다 싫은데 이쯤 되면 외계인이 유정표로브에 탈을 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표정이 어색해 이거 봐 네 그러니까 공약은 GTX-D 노선이 관악 진하게 하기 호흡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방터널을 건설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관악구가 또 호흡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거기도 잠기는구나 그렇죠 네 산세가 험해서 그렇죠 네 고도가 높으면 지하는 무조건 잠기죠 학교가 학교 전체가 거대한 폭포가 됐었어요 신림동하고 녹두거리 쪽이 전부 다 심란하죠 비 많이 올 때는 네 하천둑 막 10초에 불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수방터널을 연결해가지고 물을 쫙 빼겠다 뭐 그런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관악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본인이 제일 강조하는 업적이 작은 도서관을 34개 설치했다는 건데 근데 이번 정권이 다 없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체위에 가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겠대요 그럼 노력하다가 또 충격받으시겠네 네 이 정부에서 저걸 하려면 꼭 예결특위에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도서관 말만 꺼내도 입술막을 당할 것인데 관악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을 서울대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서울대 입구는 관악갑이고요 서울대부터 신립 쪽으로 가면 관악의림이에요 하나도 안 이상한 질문인 게 서울대 입구 같은 기만적인 이름의 지하철역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거기 어디 서울대 입구가 있습니까 걸어서 40분은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진 입구도 똑같아요 네 차만 막혀 거기는 관악구청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서울대 입구역은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관악구청이 있잖아요 실제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대로 왔습니다 현대민주당계의 모든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들의 국정에서 핵심적인 일을 했던 이해찬의 총선 전승 기록이 1988년 관악의래서 시작됩니다 그의 첫 승의 희생자는 지역구로 당선되어 본 적이 없는 5선 의원 텐트의 제왕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 이미 민정당의 재선 전국구 의원이었던 김종인은 평생 6번의 출마 중 단 한 번만 지역구로 나갔는데 민정당 최강이던 그 시절 관악의래 출마에 이해찬의 뜨거운 맛을 보고 어맛뜨거라 다시는 지역구 안 나갈 테야 하며 이후 전국구와 비례대표로만 3번 더 당선됩니다 비례밖은 위험해 이후에도 안 나오겠죠 이런 기록은 자 그래서 진심 반 거짓말 반이에요 용혜인 의원을 응원합니다 비례밖은 위험해 얼마나 더 비례하나 봅시다 시즌2 네 이해찬의 강력함에 가려 볼 수 없었던 신림동의 보수세를 이끌어낸 인물은 정가의 대표 오세훈계 정치인 2010년대 보기 드문 서울재선세누리당 의원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는 보스의 권유로 보스가 신인 고민정에게 넉다운되었던 지역구인 광진을로 복수하러 떠났고 오신환에게 참 웃긴 보스에요 지가 진 곳에 왜 꽂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파원에 복수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내 복수 좀 해줘라고 하다니 오신환에게 2패 후 1승을 거둔 현 챔피언이 새로운 여당 후보 그리고 이 지역의 19대 승리자와 겨룹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61세 남자 국회의원 사천생 서울 경동초 건국중 인창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민주화운동 관련 정가 2건 모두 복건됐지만 본인 수용으로 인한 소지분 면제입니다 장남은 단독 영주권으로 병역판정검사 연기고요 요거 때문에 관악 단톡방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대요 네 재산은 29억 9천만원 30억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아이비엠에서 근무를 했었대요 그래서 지금 포킵시의 집이 있네요 네 포상과 우리사주 매입으로 8100만원 주식이 좀 독특하고요 배우자 명의로 5억 3648만 7천원짜리 이게 우리나라 가액을 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뉴욕 부동산에 전화해볼까요 그거 얼마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훨씬 비쌀 것 같은데 뉴욕 직방 뭐 이런 데 가야 되나 뉴욕에 단독주택 갖고 있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주에다가 신고한 기준으로 넣었겠죠 이제 무서대조는 필요하니까 뉴욕에 단독주택이 있는 기분은 어떨까 이게 이제 흔치 않은 이런 케이스죠 박영선 의원처럼 정치하느라 돈 못 버는 기러기 돈 버는 사람들은 외국 나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을 거쳐서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정무팀장 정책조정비서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주도했다라고 후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뀌든 나는 남는다 느낌의 당내 공무원 같은 포지션이에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 사람 있죠 정책생산 담당자이기도 했었고요 민주연구원 원장 우리의 인큐베이터이죠 여기서 지냈습니다 지금 진보당과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진보당 서울시당이 반발 중이에요 맞습니다 현역 의원도 지냈었던 의원이잖아요 진보당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단일화에 응하라 그랬더니 정태호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신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요 했습니다 진보당과 단일화가 안 된 극히 드문 지역구입니다 될 만한 지역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모르면은 근데 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녹색정의당하고 단일화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녹색정의당 중앙당의 의사이기도 하니까 대충 이해가 되는데 진보당이랑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된 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2015년에 관악을의 재보선에 나와서 낙선을 했고 1년 뒤 20대 총선에 다시 도전을 해서 낙선 국회로 그리고 나서 출근을 계속 했어요 지난번에는 돼가지고 본회의는 98.20 기재의 92.00 연근개혁특위 90.00 대표 발의는 75개 대한반영팩이 25개 수정한 반영팩이 5개 수정가격 5개 원한가격 1건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중소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적합 업종 지정 골목상권 보호 청년가구 주거지원 등 의미있는 입법활동을 해온 곳으로 보이고요 관악구가 2022년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공약들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생생안심주택 정책입니다 골목 안에 주택들이 많잖아요 빌라도 있고요 이걸 아예 매입을 해서 노인들이 어울려 생활하면서 복지서비스 서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골목주택 같은 건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은 한 3세대 4세대가 한 건물에 있잖아요 거기를 노인 독거노인들한테 모두 공급을 하면 노인들은 서로 2초만에 친해지잖아요 그런 시너지가 있겠네요 시너지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초고령화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모두 다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모로 좀 봐야 될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은근히 노인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파트에 집어넣으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에 또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을 공공히 다 리모델링해서 함께 모여서 살 수 있게 한다라며 그리고 복지가 집중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많이 안 돌아다니고 딱 그 골목 가서 딱 돌보면 되니까 그런 것에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림 상권 활성화 정도의 공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출신으로 도배를 하고 있네요 국민의힘 이성심 68세 여자 정당인 전남 한평 출생 방통대 국문과 나왔고요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했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 모두 육군 병정 만기 정권은 93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100만 원이 있고요 학원 좀 하셨구만요 2004년에 음주운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술 좀 드셨어요 재산은 국민의힘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5억 8394만 원 제가 방금 모니터 닦았잖아요 닦았는데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는 거야 얼룩인 줄 아시고 마이너스 5억입니다 전체 후보 중에 부채 규모 2위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빚이 많아요 진선미를 못 이겼군요 아니 근데 이게 거의 내줘야 될 보증금이네요 맞아요 재산 내역을 보면 은행 대출이 한 23억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임대 보증금이 20억이에요 부동산 푸호구만 봉천동에 33억짜리 빌딩이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본업은 사실 임대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됐습니다 오바하다가 지금 금리 맞고 쓰러지는 중인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빚으로 잡히니까 근데 이 보증금 받은 예금이 다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요 보증금을 돈으로 받았으면 그걸 다 얻다 뒀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약간 전으로 시작하는 내 글자가 생각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 대출금들도 왠지 은행 대출금 20억 있잖아요 보증금 내주느라 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은행 대출 이렇게 많으면 전XX지예요 하지만 5선 관악 구의원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95년부터 2010년 지선을 제외하고 내리당선이 됐었고요 5선 관악 구의원이면 이 부동산들은 언제 취득했는지 아마 그 구의원 평생 낙선 두 번 하고 계속 당선되고 살았어요 낙선은 2002년에 세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도전했을 때고요 구의원은 마지막 빼고 다 됐어요 3선까지는 구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이후로 쭉 민주당이었는데요 2018년 지선에서 한 번 바른미래당에 들어갔다가 당선이 되고 지난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이거 정말 전국을 자돌아다니면서 보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게 6선 구의원 진짜 보기 힘듭니다 22년에 관악구청장 출마도 했었는데 이때는 경선 탈락했습니다 이적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보통 구의원이었다 이렇게 이적을 하면 구의에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거나 다른 총선 후보나 구청장 후보나를 지지했다가 탈당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경선 불복할 때는 보통 시끄럽게 굴기 때문에 기자들이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의 임대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간 건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거면 시끄럽게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남들이 안 볼 때 탈당 개내고 남들이 안 볼 때 입당 어서 썼습니다 공약은 그래서 거의 구청장급이고요 실제로 22년 구청장 공약 재활용한 게 몇 개 보여요 지선 때부터 관악을 서부 강남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하루 이틀입니까 그래서 사진도 아예 그때 구의원 시의원 땐 건가 봐요 배치도 달려있고 그대로 그러게요 어떻게 용쾌도 넥타이 안 맨 거 자세 사가지고 이렇게 또 한 명의 이적생을 만나봤고요 진보당 후보도 이곳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규 59세 남자 건설 백안공 마리오 유닛 실제로는 NL 유닛입니다 마리오를 따라서 백안으로 들어갔더니 통합진보당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아빠 봐 아빠 봐 충북 제천생 북성초 대동중 영문고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대 국회의원이었고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기록은 단일화의 기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한명숙 후보랑 단일화를 했죠 맞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일 때 민주통합당과 단일화해서 여기서 당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진당 강제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죠 야권 단일화의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던 2012년 총선이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죠 통진당 해산을 의원직을 잃은 이후에 백안공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는 95년부터 이번이 아홉 번째 도전입니다 정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 진보당으로 늘 같은 라인이고요 어쩐지 출마를 했는데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활동을 안 하고 선거운동이나 공약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안 쓰기로 했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 정태우 후보에게 단일화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은 22일자 기사에서도 정태우 후보에게 단일화의 결단을 내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태우 후보 측에서는 경선을 할 시에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단일화를 거부하고 정태우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보는 불안정한 평형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미 진보당이랑 단일화 논의를 했으니까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정태우 후보 쪽에서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서울시당의 입장이 다른 건지 정태우 후보의 입장만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정태우 후보의 입장이 조금 더 강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앙에 말을 안 듣고 있다는 느낌 골치 아프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초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강남 2구로 왔습니다 선수를 교체합니다 왜 돈 내가 많이 못 읽어서 이렇게 옮긴 거야 확실히 이해력은 뛰어나 서초갑 부동산 알부자의 수가 적었고 도시에 처음 정착한 저소득층이 많았던 시절 YS와 DJ의 주변 인물들 혹은 그만큼 개혁적인 인물들에게 기꺼이 표를 주던 이 동네는 민자당 탄생 후 자기들이 영원히 보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최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빠른 집값 상승이 이 표심의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빼놓고 겉표면만 관찰하면 표심으로 해석하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아무리 봐도 부산과 닮았습니다 삼김시대의 마지막 대안으로까지 여겨지던 박찬종이 부산 지역구를 접고 올라와 전국 그스타로의 새를 키운 곳이 서초 88년과 92년 무소속과 자기 혼자만 있었던 신정치개혁당으로 재선됩니다 그리고 민자당 강점기가 찾아오고 96년 최병렬, 98년 박원홍, 0408년 이혜훈 안정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요람이 되죠 민주당은 인성 캠페인 같은 것이 레주메의 전부였던 이정근 전 지역위원장이 구치소로 떠나 신인을 구해야 했고 여당의 챔피언은 초선 시기 때 72.7%를 득표했습니다 도전자 김한나 43세 여자 변호사 분당생 서영고 이화여대 사범대 사회생활학과 현 법무법인 두우 두우의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어쩐지 두 명만 있을 것 같아요 두 마리 소 재산은 4억 4천입니다 대출이 10억이네요 이 정도는 나도 읽을 수 있었던지 정가 없고 저출마입니다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이고요 서초에는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조은이니까요 김한나의 쫄지마 임대차법 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유닛 임대인편과 임차인편이 따로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지난 2017년 입당한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과 많이 접해왔다 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념이 아닌 상식적인 정책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라면서 의미값은 없지만 서초 레토릭 스스로를 중도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서초니까요 그리고 재산세와 정보수에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 재산세, 정보수, 상소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의 체계를 다듬고 보완하겠다 합리적인 증세와 자발적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전략공천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하던 변호사도고요 그래서 사실 말하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부자세를 감세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뷰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문제 제기만 하고 명확하게 그래서 무얼 하겠다는 답변까지는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레토릭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챔피언 챔피언 국민의힘 조은희 62세 여자 경북 청송 출생 대구 사도초 경일중 경북여고 이화예대 영어영문과 졸업 서울대 국어국문학 석사 아들 육군 명장 만기 전역 재산 44억 7천 양평의 이미아가 좀 있고 배우자는 은평구의 다칭상가를 우로로 우로로 아들이 세금 59만 5천원 잠깐 밀렸던 건 봐줍시다 원래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어 그래요? 또 몰랐네요 기자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비성실에서 행정관을 합니다 잘 안 알려진 사실 2000년 16대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하려다가 포기합니다 김중권이라고 민정당에서 건너온 노태우 정무숙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노무현이 이기던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그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쪽 당에 대해 좋은 말을 들었는지 다음 대선 때는 이명박 캠프로 건너갑니다 야 저기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커피가 맛있어 그 결과 오세훈 1기 시정에서 사상 최초의 여성 서울시 정무부시장 19대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타진했으나 잘 안되고 그러니까 험지일 때도 아닐 때도 대구를 생각했던 거예요 대신에 6회 지선의 서초구청장 당선 7회 재선 이 7회 지선은 민주당 초압승의 선거였어요 서울시의 모든 구청장을 뺏길 정도의 일방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런 당적 디버프를 개인기로 다 이겨낸 거죠 당시 대호평을 받았던 여러가지 구정이 있었는데 25대 1대 1입니다 업적 중 하나는 이제는 큰 건널목보다 설치되어 있는 서리풀 원도막 한여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아이디어가 전국으로 적용되었고 또 확대되었죠 겨울용도 나오고 그늘막 거대 우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좋긴 좋죠 박원순 시장과도 갈등이 없었고 조국 사태 때도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보수주의자로 이름이 높아지자 구청장 재선 임기를 그만두고 2022년 재보궐에 나와 국회의원 초선 따라서 본선 3전 전승입니다 서초구청장일 때는 그 종부세 깎아준거 사실은 이제 서초구에서만 구청구 몫을 안 받은 걸로 깎는 효과를 노린거가 가장 뭐랄까 임팩트가 컸죠 그런 잔머리도 쓸 줄 알고 그게 70%의 득표율을 만들어냅니다 본회의 출석이 91.01% 행안이 88.41% 여가회의 78.95% 대표발이 41건 대한반영팩이 9건 수정가결 4건 수정가결을 살펴보니 사소한 버그 패치 정도의 제도 정비입니다 옛날 내적에 김중권 의원이 설명해준거죠 야 저당가면 너 나중에 당선되면 아무것도 안해도 돼 진짜? 괜히 해가지고 튀지 말고 정말입니까? 시장 구청장 군수들은 되게 힘들어 근데 출석 안 해도 돼? 열심히 일하면 의심받는다 출퇴해도 돼? 진짜? 그중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은 지원시설을 출산, 양육, 생활, 일시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편부가 못 들어가던 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개정입니다 대한반영팩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법제목을 통해 분야만 보면 고독사, 청소년, 복지지원, 아이돌봄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이 눈에 띕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의심되네요 전체적으로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데 소소한 지역공약을 냈던 것은 구청장 짬바인지 거의 다 해결했다고 하고요 넓은 분야에서 이것저것 순내는 그런 타입입니다 네 간만에 민주당 기준으로 평가를 해드릴까요? 무능한 입법노동자입니다 아니 여가위 이렇게 낮은 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문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두 줄만 읽고 이 조은희 구청장의 레거시만 기억하는데 지금 스탯은 이래요 그러니까 입법노동자로서의 성적은 형편없네요 여가위에서도 기억나는데 화밖에 안 됐어요 국감에서 맞아요 제가 동대문에서 형편없다고 말했던 장경태 의원이 이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자체장으로서는 그렇게 이름이 높았는데 물론 2년밖에 안 했다는 걸 감안하면 대표발이 41권은 많은 건데 별거 없었다 데모플레이라는 게 문제죠 아직까지 좋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서초을 상도동계에서 호남을 대표했던 김덕룡 정무 1장관이 통일민주당의 깃발로 당선되던 88년만에도 서초동과 방배동은 야당의 보스 김영삼을 신뢰하는 표심이 크던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뢰가 바뀌지 않았고 정치인들은 권력을 오래 잡으면 바뀐다는 거였죠 한나라당 대선주자로도 분류되던 김덕룡은 서초을에서 민주당 초선으로 시작해 한나라당 5선 의원이 되었고 서초을은 이혜훈 강석훈 등 보수적 경제 인사들을 지나 현 챔피언 친홍계 박성중 aka 헤이클로이까지 얼굴이 변해갑니다 그를 컷오프하고 여당은 반드시 배지를 주고 싶었던 TV조선 인사를 공천했고 민주당은 3선의 현 원내대표가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이 던전으로 걸어들어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친헬계 그렇습니다 관악구 한양대 정액과 학석 빡 주르륵 공부만 하다보니 전역 이후에도 무슨 연구소밖에 갈 데가 없죠 무슨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랬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동부가 경제연구소 등등 이런저런 이름 긴 연구소들에 있다가 참여정부 때 통일부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동구 중구 성동구 갑에서 내리 성동구가 나중에 중구 성동구 갑이 되죠 거기서 내리 3선을 했는데 스스로 이번에 험지로 자원해서 갑니다 저벅 저벅 중지인이 스스로 혁신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죠 모르죠 우린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서초을에 출마를 합니다 쉽게 말해야죠 송파보다 강남이 더 험지고 강남보다 서초가 더 험지이죠 그렇습니다 다행인지 지역 터줏대감인 헤이클로이 박성중이 딴 데로 가서 은근히 해볼 만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헤이클로이보다 좀 더 유명한 신인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름이 그냥 클로이가 생겼다고 볼까요 우리는 그게 너무 큰 임팩트였거든요 헤이클로이 사투리라 못 알아듣나 헤이클로이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출석률 97.01 운영이 71.43 문체위 100 정보위 55.56 애매한 성적 운영이와 정보위만 이렇게 낮을까요 호불호가 확실하네요 대표 발의법안 45개는 전 상임위에 걸쳐 있는데 특히 기재위와 행안위의 발의법안이 좀 더 많습니다 대한반영팩이 13건 수정가격 3건 수정안 반영팩이 2건이 있고요 열어보면 역시 안전관련 법안과 세금관련 개정안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국민체육진흥원법 일부 개정안도 대형체육 행사에서 안전관리 계획이나 교육에 대한 개정안이고요 작년 8일에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 법안도 발의를 했네요 그 외 컨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법안 종부세를 살짝 깎아주는 법안 공직자 재산에 직계비속인 여성측의 가족 즉 외가의 재산도 추가하는 법안 등 영역이 종행무진합니다 좋습니다 경향성을 찾자면 시대의 이슈와 당론을 따르는 법안발의가 많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고는 요약이 힘들고 공약은 거의 지역의 수건 사업들입니다 네 데미지 딜러 1세 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레드팀이죠 음 그렇죠 네 그런 역할치고는 당원들의 반발도 좀 적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TV조선 국민의힘 신동욱 56세 남자 정당인 경북 상주 출생 경북 4대 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보건학 석사 29억 재산 중 용산구 이촌에 아파트가 있으니 여기가 실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 호텔에 헬스 회원권도 있거든요 부부 모두 호텔 헬스 진짜 비싸더라고요 저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기 비싸요 육군 소위 전역 아들 해군 명장 만기 SBS와 TV조선의 앵커 출신입니다 SBS 2기로 입사해서 모닝와이드 8시 뉴스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등을 거쳤고요 TV조선에서도 9시 뉴스 메인 앵커였습니다 신동욱 후보의 히트작은 결국 국정원이 심리학자를 동원해 만든 가짜 뉴스로 밝혀진 노무현 논두렁식의 보도 서브 히트작은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를 8시 뉴스 매진만에서 비하한 것 사람 잡는 저널리스트 연말 연초에 TV조선을 퇴사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여기 서초에 많이 들어왔다 본사도 여러 개 있다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어떻게? 제 생각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버려둬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없잖아 서초에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인지 자기 공약보다는 판세 분석과 당실들을 더 많이 말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서초의뢰 신동욱이 왔다길래 와 민주당이 대승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박정희 사위 신동욱인 줄 알고 그 사람은 공화당 공화당 신동욱 그 사람은 성폭행 성범죄로 피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이후 신동욱 공화당은 없어졌습니다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TV조선 신동욱이었습니다 아유 그랬으면은 강남구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 아래위로 길게 뻗은 강남구 한강가에 깨져져야 한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강남갑입니다 조정을 여러 번 거쳤으나 신사압구정 청담논현 역삼이 일반적인 강남갑입니다 서울의 이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80년대 해당 지역구에 어느 동네 출신이 많이 살고 있느냐가 정당의 강세를 결정했었죠 PK 출신이 많으면 통일민주당 호남 출신이 많으면 평화민주당 TK 출신이 많으면 민정당 같은 시기죠 92년에는 강원 출신의 이주민들이 빠짐없이 투표하면서 통일국민당 김동길 교수 aka 코스용으로 유명한 연세대 명예교수가 당선되었던 강남갑 넥타이죠 네 보타이 어제 의왕에 밥먹으러 다녀오는데 김홍국씨 선거주소에 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보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계속 어우 바람이 너무 부네 이러다 갔어요 바람 쎘네요 아 바람이에요? 부산과 서울 강남 2구의 공통점 그 92년이 마지막 야당세였고 이후에는 민정당계의 이름 변천사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선수 능력에 따라 선전하기도 합니다 여수 4선의 김성곤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이곳에서 45%를 득표하기도 했죠 강남의 일거리를 찾으러 온 혹은 통학하거나 놀기 좋은 곳이라 이곳에 온 청년들이 살고 있는 원룸 밀집구역은 종종 파란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디테일이야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강남 닥쳐 주는 대로 받아 먹어 사상 첫 북한 고위관료 출신 지역구의원을 공천하고 당선시켰고 그는 구로에 있다는 걸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강남갑은 신인들이 맞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정당인 강북생 청운초 청운중 경복고 연세대 교육학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육학 박사 전 한국해아대학교 교직과 부교수 선생님 아닌 교육유닛 교육유닛인데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교육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인본세상 자꾸 안본세상으로 읽고 싶어지는데 안본세상 삽니다? 인본세상이라는 개간지의 편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재산은 400억 403억 부산에 사나 봅니다 왜 자꾸 음악을 그동안은 주로 부산 민주당에서 보이던 인사였습니다 네 근데 재산이 거의 다 배우자 재산이고요 그중에 비상장 주식이 340억이고 이 비상장 주식이 콜텍 기타네트 콜텍 MIC 3명 D&I 4개의 회사인데요 모두 악기 제조와 수입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아 그래서 계속 노래를 부르셨구나 그런건 아닌데 그런걸로 합시다 좋네요 배우자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기업가 혹은 되게 유력한 투자자인걸로 보입니다 배우자 보험에만 7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채 금융채 회사채 어음 등등 돈은 다 배우자가 굴리나 봅니다 이 콜텍이 콜트콜텍 거기 말하는거죠? 네 거기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회장 이름까지 확인되네요 네 아니더라고요 네 CBS에 있잖아요 건물에 그렇죠 재산 390몇억이 배우자 거에요 남편은 개털 그렇습니다 400억이 거의 내 재산인데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야 되는 마음은 어떨까요? 돕고 있나요? 돕고 있어요 취미? 남편이 한 40명쯤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병역은 육군 상병 복무 만료 정가 없고 처출마입니다 네 조금 이따 국민의힘 소개 때도 나올텐데요 강남갑은 의료인 유닛과 교육인 유닛의 대결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영 후보는 교육인 유닛이지요 211.145.65.137이란 IP가 양쪽 위키에다가 살짝 주접을 싸놓은 흔적이 있고요 하필 강남갑을 제가 맡은게 후보의 불혼이죠 네 캠프에 이런 일을 하는 걸로 마케팅을 하는 컨설턴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컨설턴트들을 좀 잡아죽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보당 제외 공약은 첫 번째로 동물복지 공약을 걸었고요 전국민 생계비 계좌제도 이거 제가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번 말했는데 중앙공약인가 보네요 그리고 근로자의 세제지원 강화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지원 같은 소소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나름 지역공약입니다 네 은근히 교육공약이 잘 눈에 안 띄어요 의외로 학교폭력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한다는 이야기 정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뭐 표심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사교육시설은 강남갑엔 별로 없죠 그래서 학교폭력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한다길래 제가 얼마전에 짧게 봤던 웹툰 중에서 알바하고 있는 일진들을 고등학생으로 속여가지고 학교에 취업시키는 웹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진이 일진 잡으라고 대충 그런 내용인지 EJ EJ 그거는 그거잖아 나쁜 녀석들이잖아 그쵸 그쵸 야쿠자도 그런거 있던데요 옛날에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데릴러 가서 겁주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불렀더니 막 세작과 이동형이 오고 못 싸울 거 아니야 이상한 상상 인터뷰하는 거 몇 개 보니까 좀 독특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 필요할 때 꺼내는 LA 사투리가 있거든요 LA 사투리요? 악구정 사람들 쓰는 그걸 아주 유창하게 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좀 독특했어요 별거 없이 부자의 LA 사투리 쓸 줄 아는 민주당 후보 저는 평생 처음 봤습니다 숫자도 굉장히 낯서네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서명옥 63세 여자 의사 경주 출생 경북대 의학 학석박 연세대 보건학 석사 진단 반응사성과 전문의 같아 보입니다 의사 강남구 보건소장을 했고요 메르스와 코로나 전국에서 의료봉사활동으로 이름을 알려 유퀴즈에도 나왔답니다 강남구에 무슨 보건소가 필요하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노인네 진짜 많고 늘 북적북적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보건소장은 좀 센 직위에요 지난 지선에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경선에 참여해서 이은재 전 의원을 이깁니다 근데 전략공천에 밀렸습니다 밀린 배경에는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있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이 임기 중에 국회 예산을 빼돌리다가 걸려서 벌금 500만원을 때려맞았다고 주장했는데 아니 어느 아마추어가 그런 걸 꼰지르라고 앓혀줘요?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이은재 전 의원 측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당은 그냥 둘 다 날린 겁니다 어이구 여담으로요 서명옥 후보의 당시 주장은 그때 시점에서는 허위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허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제 막 500만원 구형이 나왔거든요 아 진짜? 법안에 말이 맞다고 했잖아 어 그렇겠네요 이런 반전 너무 재난 아 이은재 의원은 나오지도 않은데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으로 이명됐는데요 6개월 만에 사임하고 총선 출마합니다 공천이 국민 추천 형식이에요 취임 막 한 사람을 울리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아 한동은 플레이버 공천 사실은 공천을 주기 위해서 한국공공조직 은행장으로 보낸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293억 재산의 대부분은 여기도 배우자 소유의 매우 많은 부동산인데요 원주에 있는 3천원 밭의 정체가 궁금하네요 3천원이요? 네 3이에요 3 아 걔 중에 제일 싼 걸 궁금해하면 어떻게 해야 108억짜리 비상장 주식을 좀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 3천원 밭이 너무 늦게 뜨잖아 3이라고 3 그건 송가비도 살 수 있으니까 배추 한 폭이 딱 들어와 있어요 손바단바단 그러니까 화분을 사던 거 아니야? 그건 배추가 길에 떨어져 있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배추도 안 돼 이 정도면 열무 한 뿌려야 돼 그래서 남편을 보는데 남편 육군 준위 전역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었습니다 아들은 육군병장 만기 공약은 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얘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세율 얘기 네 이 정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남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 아무래도 최고 부초는 삼성동, 도곡동, 대치동의 강남병입니다만 양재천 아래, 개포동, 일원동, 수소동, 세곡동도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죠 물론 그 강남을도 옛날에는 빈민도 많고 서민도 많았던 서울의 주변부였습니다 90년대에 야권 최고의 공격수 홍사덕이 잠이 안 오니까 언제나 갈고 닦던 표밭이었고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을 영원히 못 잔 거예요 그는 민주당과 무조속으로 강남을에서 재선을 했죠 하지만 00년이 되면 3호선도 양재를 넘어 강남 아래쪽으로 연장되었고 재개발의 완성도는 아주 높아진 상태 TV 예능 변호사 오세훈의 정치적 디딤판이 됩니다 와 맞아요 옛날에 술 먹고 자고 일어나면 양재였어요 종점인이었으니까 오세훈 변호사가 초선 당선되고 나서 당선 사례로 내붙인 플래카드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식겁했어요 진짜? 그는 그대로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낼 수 있는 가장 센 카드 정동영을 디밀었지만 40%도 못 넘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그 정동영을 이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해바라기 꽃의 살인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때려눕히며 92년 3당 합당 이후 처음으로 강남 2구에서 민주당 깃발을 꼽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녀를 견제하러 보수 진영 서울선거의 왕 박진을 내려보내고 전현희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드디어 한강을 건너 중성동으로 갔습니다 애초에 당선될 곳이 얼마 없다는 전제하에 노아의 방주를 짠 국민의힘 공관위원회 박진을 험지로 보내고 반드시 상선시키고 싶은 후보에게 이곳을 내주었겠지요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59세 의사 의사 종로생 대신고 연세대 의과대 졸업 재산은 국민의힘 의원의 10분의 1 31억 돈 많다고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난 벤치가 두대나 있지롱 원래 읍시 사는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센 척하려고 다이아반지도 심지어 2.5캐럿이지롱 찾아보니까 다이아가 사람 동공만해요 2.5캐럿을 찾아보셨어요? 아까 위에 재산 400억 있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8부짜리 다이아반지가 있거든요 8부면 80%잖아요 1캐럿에 80% 아 그런거야? 8부? 근데 여기는 2.5부에요 그 8부짜리는 천만원이고 이 다이아는 1억 2천이에요 컴플렉스가 있는 의사 아니 배우자가 아 배우자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였습니다 의협 부회장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무려 의협 부회장 출신입니다 여기도 의협 출신이 민주당의 인재영입 5호님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마음먹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쪽도 나물키가 수상합니다 요새는 다 만지는 것 같아요 같은 팀 데리고 왔나봐요 본인 말로는 개원이었어요 원래 개원이었을 때 의료체계와 의료수가의 문제점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하고 의협으로 갔는데 의협에서는 또 너무 의사만 위하는 것 같았대요 이것도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보건소장이나 건보공단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증원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는 너무 무턱대고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협은 비겁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좋은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의사가 평가해야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영입되면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생애주기별, 전국민 돌봄사회 등의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공약으로는 지역의 수서세곡 투기가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이자녀 이상 상속세 면제 은퇴자의 재산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 등의 오른쪽 공약들도 준비했습니다 강남 특화하고 중앙당이 받아들여주진 않겠지만 지금 중앙당이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지역구인 거죠 그렇죠 오른쪽 공약도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본인의 다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의료, 생애주기별, 어쩌고저고 이런 것들이요 준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인데 급조된 정치인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56세 남자 은평구 출생 숭문구, 서울대 경영학 학석 재산 315억 무수한 부동산 중 제 눈에 띈 것은 세종에 갖고 있는 공원들입니다 공원? 오를 리 없는 재산의 대부분은 비상장 주식 300억입니다 말로만 듣던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신가요? 거품이 있겠죠 공군 중2전역 AI 스타트업 회사 대표라고 하지만 기업가 유닛이라기보다는 기재부 유닛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젊은 나이에? 행시 36회 기재부에서 승진이 빨랐습니다 재정 분석 과장이 된 것이 2004년인데 전임자가 10년 선배인 26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 직속 상사로는 후일 초이노믹스의 주인공이 되는 최경환을 만나고요 노무현 정권 때는 변양균과 일하고요 이명박 정권 때는 대통령실로 갑니다 뭐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잘 나갔네요 본인은 너무 힘들었대요 피곤했대요 2012년 번아웃이 와서 휴직계를 내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로 갑니다 최경환이 나타나 박근혜 정권에서 일하자고 부르는데 공무원 이제 힘들어요 거절합니다 그러자 최경환은 후보를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가서 일해보지 않을래? 하고 보냅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최경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EBRD라는 은행에서 이사로 3년 일하고 런던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를 하다가 이번에 정치를 시작합니다 국민 추천제 형식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꽂혔다 임대주택이 많은 것이 지역구의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문제야 임대주택이 노후화된 게 문제야 그 얘기를 안 해요 많은 곳이라고 해요 임대주택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빠른 재건축 좋은 재건축으로 해결하겠답니다 강남을의 행복주택 지금 입주 시작한 지 10년 됐습니까? 12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집중하는 것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수서역입니다 여기에 로봇과 AI 산업이 모일 거다 이제 곧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UAM 단지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할 겁니까? 환영? 댄스로 아니면 이거 있잖아 이거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깃발 들고 이거 해주는 사람 청기백기요? 유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청미를 유도하는 사람 신호수 나는 그냥 얼른 도장만 보면 결사반대한다는 줄 알고 박기량? 네 박기량 치어리딩 아니고요 공부에는 써놨겠죠? 여러분은 강남을 주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죠? 실제로는 로봇과 AI 산업 그리고 UAM 단지가 오니까 관련 산업이 수서에 뭉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겠다는데 준비하겠다까지는 별로 안 가요 그냥 그게 온다 그리고 수서에 SRT도 있으니까 연계환승도 이거 왜 내가 짜주고 있어 공약을 그러니까 그만해 후보가 말하다가 만 거를 315억 걱정을 하고 그래요 강남병으로 가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다고 해도 지도만 보고 있으면 서울 서초갑과 서울 강남병이 유권자들의 돈이 제일 많은 선거구임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치 도곡 삼성 여기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 할 텐데 여기 자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빡센 인생들도 많겠습니다만 강남 서초 대부분의 유권자가 그렇듯 이곳의 아젠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제주시의 강자로 한동안 군림할 김한규 의원은 21대 총선 이곳에서 치른 데뷔전에서 통합당 유경준 의원에게 32% 차이로 멀리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입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현 챔피언 유경준을 경기 화성정으로 멀리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우짜겠노 강남 던전 최강자인 니가 해줘야 안되겠나 하며 지난 총선 서초울 후보를 슬프게도 가까운 동네로 보냈습니다 우짜겠노 마 해보겠심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여자 58세 정치인 20대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영등포생 수도여고 서울대 수학교육학 석사 수학교사로 있다가 전격 유학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수학교육학 박사 재산은 48억 장남은 공군대위로 복무 중인데 법무장교네요 정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충북대랑 홍대에서 수학교육과 교수였습니다 저저번 총선 2016년에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2020년 지선에서는 서초을에서 낙선했습니다 1번쯤 받으면 그 다음번은 엄지 간다 이렇게 보존을 해야죠 그래서 45% 받고 낙선했어요 엄청난 선전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원래 하남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하남시 공약도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서 경선 코드프를 당하고 동작에 출마하나 어디 출마하나 오락가락 했는데 결국 강남병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추락했습니다 힘들죠 가장 안 풀리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유닛으로 발의 법안도 교육관련 법안이 많습니다 블로그에 의원 당시 발의했던 법안을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임신한 여성의 경우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재택 및 온라인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법안 학교에서 학생이 예술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발의안 평생교육진흥에 관련한 법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인 성범죄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들의 증인신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교육, 여성, 그리고 남북문제와 관련된 법안도 소소하게 있고요 1주택 종부세 완화법안도 있습니다 공약! 수학체험관을 건립해서 수포자 없는 공교육 1번지 강남 수학체험관으로 가능할까요? 세상에 수학체험관은 근데 뭘 할까요? 도형 같은 거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훨씬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과학체험관 이런 것보다 좀 더 교육에 중점이 된 그런 느낌인가요? 좀 더 그리고 수학에 중점이 됐죠 그건 수포체험관 아닐까? 두 장밖에 못 봐가지고 다들 아무 말도 못하면서 수학 지금 수학! 엄숙 돌봄센터 확충, 재건축 패스트트랙, 생활체용문화센터 확충 등등입니다 지금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남 공약이 더 튼튼해 보여요 후보 끝났네? 지역구 후보 끝났죠 아 무수석이 이렇게 없냐 진짜 에디터는 비례때 바쁘잖아 아 맞다 손가비가 제일 바쁘지? 건조만 놀지? 아 야호 성공 안 끝나는 게 아니라 당이 안 끝나요 같은 말입니다 어떤 군대가 나한테 떠밀려 오는데 내 쪽으로 오는 모든 군인이 다 다른 군복을 입고 있어요 더 무서워 그리고 오는 중에 이렇게 차세히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면서 오고 있어 그럼 나까지 올 때 다 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들끼리 서로 사이 안 좋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거를 봐온 게 도움이 되는 게 이거는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역대 민주당 중에 구성이 제일 알찹니다 지금 강남서초 후보들이 최소한 이 동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구해오거나 중량감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중량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들마저 이 동네 유권자들하고 캐릭터가 맞아요 돈도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알고 좀 잔인하게 말하면 TK 산간 내륙지방 공천하듯이 했었어요 2010년대에는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안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당 차원에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 표심에서도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제 후보 준비하면서 그 말이 머리띵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국민 모두가 강남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망언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강남에서 영원히 당선이 안 될 바에야 민주당이 강남을 조금 예외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특화시켜야죠 그렇죠 강남에서 막 중과세 이런 거를 똑같이 지정하느니 어디 초 러스트벨트의 민주당 의원은 거기 못 사는 백인들 입장에 맞게 아무 혐오는 말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고심고심해서 이길 생각하고 짠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국민의힘 후보 해야죠 네 삼성유닛 고 동진 63세 남자 삼성맨 삼성맨 삼성전자 대표 이사네 우와 얼굴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설명하러 많이 나오고 맞아요 놀래요 민주당에서는 현대차 사장도 나왔는데 아 맞네요 공사장도 나왔는데 강남구 출생 경성고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군대도 삼성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이병전역 장남은 병적기록 없고요 차남은 유학으로 이병연교 중입니다 재산이 무려 311억에 5년 동안 낸 세금이 102억 애국자 솔직히 삼성사장인데 돈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사장 안하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금만 부부 합쳐서 102억에 삼전주식 38억 채권 89억 퇴직할 때 퇴직금 상여금 급여 합쳐서 118억을 받았대요 한 방에? 그럼 돈 다 얻다 넣어 여기로 소유한 아파트는 정작 한남동입니다 용산사라요 558제곱미터가 몇 평이야? 계산 포기 나누기 3 3.3 나누기 3.3 300? 모르겠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 같은 거 보면 한남동으로 글을 찾아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평? 우리 박경미 후보한테 물어보죠 수학교육학 교수님 빨리 계산해주세요 축구장에서 사나? 84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34년 뒤에는 사장이 됩니다 축구장보다 크구나 내가 차이기 하지 말라기로 해놓고 되게 미안한데 3000cc 이상이 두 대 있는 집은 첨보네요 페라리 하나? 페라리 SL 하나? 퇴직은 22년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 때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히 기억이 나네요 갤럭시 폴드 같은 신제품 나올 때 무대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던 그 사람이에요 한동훈 여기민재예요 강남형 혹은 강남용 공통공약이 전부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새건축, 재개발 유일한 차이는 삼성동과 잠실운동장을 잇는 마이스벨트 조성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사장이어도 아직 마이스 얘기를 하는군요 삼성동 코엑스하고 잠실운동장을 잇겠다 뭘로 잇지? 쥐? 거기다가 마이스용으로 전시호관 이런 것들 쫙 깔아주겠다 그런 얘기인가봐요 지하 적혀있는 공약이 다 실현되면 서울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지하도시 분지가 되는 거죠 언더시티 우리가 안 가라앉는다는 걸 도쿄나 오사카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다만 잠실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죠 모래땅이니까 거기는 지금 석촌호수도 자꾸 수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지금 엄청나게 넓은 집안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현대차부지, 전한전부지와 새로 지어질 잠실 동구장 지하 해가지고 이쪽에 연결될 건데 그때 무슨 사고가 안 날지 걱정입니다 강남의 랜드마크 후보를 만나고 가셔야죠 또 네 내일로 미래로 내일로 미래로 양한별 67세 남자 방통대 법학과 졸업 공산군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재산은 예금 만일에서 1600만원인데요 4년 전 기록으로는 임차권 0원의 당 감방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군요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 18대 총선부터 내리 4번 출마 여기서 국민실형안보당, 국민행복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 새누리당 아스팔트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이 2020년이라는 게 문제죠 네, 뉴 새누리당 여러분은 모르시는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새누리당이요 네 여러분 지금 비례 용지 받아보시면 한나라당도 있어요 오늘 제가 건조에스터한테 건조에스터는 모르는 민주당도 알려줬잖아요 그거보다 더 힘든 아이템이에요 평행세계란 그렇게 해서 서초갑 2번, 강남병 2번 나왔습니다 평행세계의 매력은 뭔지 알아요? 우리 세계에 가끔 와요 우리한테 좀 담금질을 당하고 4년에 한 번씩 들러요 이번이 다섯 번째 출마고요 지금까지 어떤 정당으로 나와도 당의 정체성이나 이슈는 무시하고 멸공, 반공, 땅굴, 적화, 통일한 데만 외쳤는데요 유일하게 새누리당은 3개 맞았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또 정당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지금 여당 후보는 땅굴을 파는데 삼성동에 한국 그후가 하는 모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후 정당에서는 자리를 못 얻고 있는 게 의미심장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같은 데는 갈만한데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후 동료평가 하위 20% 이런 거 있는 거 그후 동료평가 그후도 아무튼 단체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경주에는 있었어요 극우수학 능력평가를 봐가지고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요 이 사람은 역대 공보마다 북한을 비롯한 모든 타자에 대한 증오와 공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증오는 공포와 세트메뉴? 네 이런 후보였습니다 이제는 슬슬 그들의 인생을 상상해보게 되는 거예요 4년에서 지선총선 다 나오면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모은 돈을 선관위에 쾌척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와? 근데 후보 이름이 양한별이잖아요 아마 그때도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이름은 정말 개명? 북한 쪽 이름이잖아요 70년대에 한글 이름도 잘 안 지었고 이 사람은 그거보다 나이가 많은데 70년대 60년대에 이 A 이름 한별이라고 지으면 아는 사람들은 다 의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한별이라고 개명을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평생 의심받아서 증오가 커졌나?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배에서 보듯이 긴 증오는 사랑이잖아요 반드시 자 우리 시그니처 후보 20년째 증오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도 피선거권 행사하셨기에 만나고 갑니다 시그니처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제가 원고에다 적었었는데 백철 후보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 강서구의 주민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백철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출마 중독 4황 중에 한 명만 나왔죠 대구 서구 서중현 후보만 나왔고 생사 확인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세 사람이 안 나왔어요 은퇴하셨다면 축하합니다 은퇴를 저희가 좀 바랬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송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은퇴해요 오늘 퇴사한다는 얘기 아니지? 아니 이제 후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깐다 아예 무서운 얘기를 제가 퇴사 못해도 빚이 얼만데 그럼 빚이 얼만데 내 빚 타고 왔잖아요 의완 카푸어 민트색 빚이었어요 세민이 차가 새로운 미래색이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예! 아니 뽑을 땐 새로운 미래가 장당을 안 했어 맞아요 그때는 바른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바른미래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긴 해요 차타 차로 아 맞다 세진보연합도 민중당도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지역구 방송을 마무리 지어갑니다 내일모레 반드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비례도 뽑을 거 아닙니까 투표하러 가서 아 이제 강동만 남았네 송파입니다 XSFM입니다 아이가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다시 한번 강조드리건대 강남 3구라는 말에 어울리는 지역구는 송파갑 뿐입니다 92년 정주영 돌풍을 타고 통일국민당이 승리한 이후 홍준표, 이회창 등 스타들이 들르는 따스한 지역구 송파갑 현 챔피언, 보리적 합수의 대표주자 김웅현 의원은 고발 사주 사건이 끝나지 않아 불안했던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서 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공천은 언감생심인지라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은 안전해 보인다고 판단한 지역구에는 곧잘 TV조선 인사를 공천하곤 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65세 남자 하동생 배정고 고려대 정외과 동대학원 정외과 박사 본인 차남 육군 병장 만기 장남 전시 근로여 삼남은 병역 면제입니다 재산은 4억이에요 본인이 그 하동에 땅이 조금 있더라고요 1991년에 전국 대학 강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습니다 90년대에도 강산호조가 있었군요 전시는 있었어요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연구 교수였고요 공부노동자 유닛입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의 기조실장이었고요 강남...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돈이 너무 없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우리 돈 자기 집 없어요? 나한테 오면 송파도에도 이렇게 돈이 적어져요 읽기 쉬우라고 농축사님 매직이죠 뭐 재산이 농축이 돼요? 진짜 왜 이렇게 적어? 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약분업, 의료보험 관련 정책팀에 들어가서 실제로 좀 정책을 많이 손받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으로 여기서도 역시 정책 생산 라인을 지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고생도 많이 했고 뭐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폴리텍대학 대단하죠 이거는 끝까지 못 찾았어요 왜 충북 명예 도민인지는 배우자가 충북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 도민증이 자주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책 관련된 일 하는 사람한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보들 특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 지나가던 행위는 심폐소생술로 살리기 그걸 해봤더니 충북 분이셨나 그럴 수도 있네요 아니면 세종시를 디자인하는데 공을 세웠다거나 이번 총선에도 지금 생각보다 많은 후보들이 지금 심폐소생술로 시민들을 살리고 있거든요 1986년부터 송파구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출마 경력은 2006년 성북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나가서 3위로 낙선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으로 갔어요 18대는 비례 24번으로 나왔지만 또 낙선을 했고요 21대에 송파구에 도전을 해서 꽤 높았습니다 48.02%로 낙선을 했어요 48%로 집니다 네 선전을 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며칠 전에는 강사일 때 학생은 교수가 돼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영장을 지르고 어머 교수님 그때 저한테 A플러스 주셨어요 이러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공약은 그런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올림픽 되니까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재건축과 송파의 여야 다 똑같죠 한예종 유치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희한하더라고요 잠실 고등학교에 풋살장이 있는데 여기에 유럽형 중학교 설립인데 지금 송파병에 들어선 파크리오 아파트가 갑자기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인근 중학교인 잠실중이나 금당중으로 가야 돼서 여기가 되게 서울에서 보기 드문 과밀학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형 학교를 만든다는데 이게 뭔지를 제가 엄청 찾았거든요 도와주세요 북극여우님 이거 유현준 교수가 되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학교가 약간 교도소처럼 일자형을 쫙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약간 대각선으로 배치를 하고 공간 구조를 좀 다양하게 해서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건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건물은 아니고 그때그때 조립해서 다르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학생들의 체육활동에도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주고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무드를 활용해서 공간의 다각화로 다목적 공간을 구성하는 학교라고 하는 데에 지금 노동자들이 잘 설명을 해줬고 이런 것들이 지역특화 공약으로 인천에서도 송도에서 좀 나왔었고 이렇게 나오고는 있죠 없애야 되는 데는 없애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양일보의 21년 2월 1일 기사입니다 충북도 명예 도민증서 남발 뭔가 했다 너 우리 도민이 되라 찐 도민 출신인 나는 명예 도민증서는 대부분 기관 단체장 출신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루피 형 도지사가 있어요 2019년에는 수습 사무관들에게도 명예 도민증서를 수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루피는 동료를 고르는데 약간 까다로워요 그렇죠 되는대로 공천장을 남발하진 않아요 확실하게 우리 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능해야 돼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지선 때 호남 향후회 활동하는데 본적은 충청도고 그렇게 계속 그런 활동들을 좀 걸쳐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명예 호남 향후회는 브루티니스피어스죠 그렇죠 갑자기 생각하는데 유현준 교수 이번에 국민의힘이 0이 반했더라고요 그렇죠 한참 얘기하더니 0순위라고 들었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이 사람입니다 TV조선 박정훈 53세 남자 언론인 출신 정당인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송파 국민의힘은 거의 방송국이에요 언론에 나왔는데 다 언론을 약간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후보들이 충북 음성 출생 충주고 연세대 행정학과 뉴욕 주립대 스토니 브루 캠퍼스 기술경영학 석사 본인 육군 상병 복무 만료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차남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재산은 32억 3037만 원인데요 엄청 땅 부자예요 그러네요 근데 땅이 되게 골고루 있어요 화성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서초구에도 있고 합천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고 전국에 있습니다 대농이 되려는 것인지 96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2019년까지 일했고요 정치부 차장 워싱턴 특파원들 요직을 두루 거친 뒤에 TV조선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TV조선에서는 보도본부 시사 제작국장을 맡았었고 박정훈의 정치다 자기 이름을 딴 프로그램 앵커로 일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전직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 달은 있었어요 한 3주 정도? 지난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1월에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이 지역구는 김웅 의원의 불출마로 비교해 되었죠 그래서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단수 추천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었던 석동현 검사장을 제쳤어요 그는 비리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이 아닌 이쪽이 아닙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유통일당이에요 1호 공약은 역시 한예종 송파 이전이고요 이전된 이유를 보니까 한예종 성북극 캠퍼스 옆에 조선웅 왕릉이 있대요 의륭 의륭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이전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유치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은 풍납동 르네상스 특별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풍납동에 백제 유적지가 많아서 개발 제한이 많은데 이걸 푼다는 내용이에요 몽촌토성 그래서 남의 동네 유적을 보호해주는 대신 우리 동네 유적을 파괴한다는 그런 공식이 좀 성립이 되더라고요 기생정신 사람들이 백제보다 조선에 관심이 많긴 하죠 사실 몽촌토성 개발 제한 푼다는 얘기는 재개발 공약입니다 그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TV 백제 출신이었으면 아니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안타깝습니다 TV 조선 편의 안에 너무 그런데 남의 동네 유적을 보호해주는 바람에 한의종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TV 백제 만들어야겠어요 개혁신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송재열 43세 남자 송재열 교육개혁연구소 소장 송파 출생 배명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중퇴 고고 고미사 고고 코넬대 건축과 휴학중이라는데 06년부터 08년까지로 적었거든요 그럼 이미 제적일텐데 코넬 재산신고액에서 눈물납니다 마이너스 7,898만원 연립주택 2개의 아파트 답 도로도 있는데 대출과 임차보증금으로 마이너스 하우스포 실제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공익근무로 입양소집해제 전과 오범인데요 퇴직금 원툴입니다 19년에 4건 20년에 1건 모두가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을 왜 줘야 되는지 돈 무지 납득이 안 가나 보다 근데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으면 11개월만 채용하는 꼼수를 쓸 법도 하는데 계속 이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죽으면 죽었지 못 준다 이건 정말 결사항전 못 줘 합쳐서 벌금 1,500만원인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퇴직금 못 준다 이게 퇴직금보다 센 것 같은데 2019년에 사업이 크게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세금 채널이 2021년에 489만원 있거든요 여파가 2021년까지 온 거죠 퇴직금도 안 남겨놓고 망했나 보네 방금 망한 따끈따끈한 후보예요 펜코 댓글에 따르면 자기가 송재열 후보가 원장하는 학원에 다닌 적이 있대요 그렇다면 학원이 망했을 겁니다 펜코 댓글을 믿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게 맞다면 아마 그 학원은 2008년에 개업했던 송재열 시험지존 공부법 연구소일 겁니다 시선 시선 시험지존 2004년에 냈던 책 시험지존 송재열의 제목에서 시작된 마케팅이에요 혹시 이 학원이 아니라면 2019년에 개업한 송재열 교육개혁연구소일 수도 있어요 둘 다일 수도 있죠 둘 다 학원이에요 알고 보면 저는 하던 게 망해서 2019년에 새로 개업한 거라고 그럴 수도 있죠 간판가리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있거든요 근데 주소지를 찾아보니까 골목 안쪽에 있는 빌라가 주소지예요 그래서 학원 망하고 새로 차렸는데 그래서 골목 안으로 들어갔나 싶어요 네 빌라의 1, 2층 이런 데에 학원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는 공부빵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채용 35회 진행했습니다 아 20년 전에 붐이었던 단어 자기주도학습 신드롬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자주파? 응? 에델이자 교육 제가 불량이 없어서요 교육 컨설턴트로서 짚어내는 한국교육의 문제는 30년 동안 변종으로 변해버린 수능 그래서 수능 폐지론자입니다 한 달 전에 여기저기 인터뷰니 칼럼이니 기사를 뿌린 것이 보여요 지금 제기를 꾀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일종의 마케팅일 수도 있군요 이번 선거가 네 이당 당대표는 절대 수능 폐지론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다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당 당대표는 누구한테 공천전인지 모릅니다 장담하죠? 야래 야래 못 말리는 당대표 그런 얘기입니다 송파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동교동계의 원류 김종환 송파의 김대중이라 불리던 김성순 전 송파구청장 박영선계 MBC 특파원 최명길 세정치연합 친문계의 대표 최재성 등 YS 턴 힐 후로도 민주당은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고 현 챔피언도 지난 총선에서 생각보다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헬리오시티의 새로운 입주민들이 누굴 찍을지 예상하지 못했죠 여권의 극히 드문 사실 온 세상에 아주 드문 극우 MBC 앵커의 재선 도전식이 되겠습니다 챌린저 송기호 60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남자 변호사 전남 고흥생 광주 제1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19억 건물이 33억 7천만원인데 대출도 많고요 한명회사 출자금이 1,086만원이 있네요 1,086만원 대학 시절 농촌법학회 활동을 하다가 졸업 후에는 해남으로 귀농을 해서요 영안군농민회를 거쳐서 전농정책실장을 지냅니다 야 근데 송파에 와있습니다 1998년에 뒤늦게 사시합격을 했으니까 전농 출신 민변 유닛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송파에는 가락동 시장이 있으니까 가락동 농수업 시장이 있으니까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주로 FTA 관련해서 협상 문구의 해석 오류를 지적을 하고요 농수축산물 개방에 대한 대응을 하는 법조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쫓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법조인이었던 거죠 비료값 담합에 대한 농민들 단체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를 대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농민 변호사네요 네 그거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 세월호 정보 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등 이런 것도 진행했었고 위안부 협상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등 그리고 론스타 관련한 이런 공익 소송들도 계속 이름을 올렸어요 정보를 까라 여러모로 커리어가 화려한 변호사인데 이게 지역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랑은 안 해요 슬픕니다 농업 관련 소송에다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소송 대리인으로 이름을 많이 올렸고요 2014년 전후 송파로 와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정치 입문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에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되고요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송파와 당내의 농업정책의 자리를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거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농촌이기도 하거든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숙가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그리고 노인 전용 택시 어플 도입 이거를 따로 하겠다는 거죠 가락시장 주 6일에서 5일째 경매 추진인데 이건 농업계가 매우 예민해하는 문제인데 공약으로 올렸네요 6일 경매제가 5일로 바뀌게 되면 경매가 몰리는 월요일에는 경매 단가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선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그런 쟁점이 있는데 언제까지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대형마트의 주 5일째 도입 얘기도 나왔었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그게 없어져서 더 난리인데 이거는 계속 쟁점인데 송기호 후보가 용감하게 낸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공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힘을 받아야 되는 농업계에서는 그런데 성파구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6일 내내 경매가 돌지만 5일 정도 돌면 주변의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공약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공보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시골에도 필요한 공약이기도 하고 이게 약간 지역 공약의 성격을 띌 수도 있는데 암치료를 받으러 아산병원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아산병원에 병실이 모자라서 인근 요양병원의 병실을 이용하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요양병원 입원비가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요양병원 있고 요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전문 의료진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은 가야 되죠 위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입한 암보험이 그거는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멀쩡한 주 5일째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해를 못하는 필수노동 분야의 경우에 필수노동 분야 중에 또 이해를 잘 눈에 띄지 않는 늘 눈에 띄는데 너무 눈에 띄어서 모르는 도매업하고 대형소매업의 경우에는 운송업하고 비슷하게 지난 20년 동안 주 5일째를 꾸준히 역행했거든요 때로 막 노조가 싸워서 주 5일째 쟁취할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뒤로 가죠 점점 주 6일로 가죠 그걸 돌리는 일을 국회의원은 잘 못합니다 눈치 보여서 이런 걸 한 사람이고 입성하면 드물게 서울의 농예수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영어 잘하는 농예수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주 5일을 수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그게 일본식입니다 경매는 중요하니까 휴직권 5일을 보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디테일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걸 그렇게 고정하면 그 고정으로 휴일을 받은 노동자가 기꺼워하느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제로입니다 연달아 보시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든 송기호 후보는 어떻게든 넓어 보이는 네이비색 멕타이를 입었고요 여당 후보는 빨간색이 전혀 없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국민의힘 배현진 40세 여자 국회의원 40세 축하해야 되나? 축하합니다 서울생 안산 동산구 숙명여대 북한 대학원 대학교 북한학과 석사수료 재산이 4억 7,248만 원인데요 지난 총선보다 4억이 늘었어요 정치 자금이 그중에 2억이니까 후원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재산 누락 이슈가 있었죠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중학생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정당화될 수 없고 정치 혐오를 키울 뿐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회복하고 있길 바라고요 잘 회복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입니다 2008년에 MBC에 입사해서 2018년에 퇴사를 했어요 영등포 의뢰 박용찬 후보와 함께 뉴스데스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 라는 명언을 남기고 정치권으로 전격 이동했습니다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 양모 착친 2018년에 제일 빨라요 퇴사 이틀 만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곧장 좌파 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건 이제 파업에 불참해서 보복당했다는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직함을 콜렉팅을 해서 그의 송파을 재보선에도 곧장 도전을 했지만 낙선했고요 21대 총선에서 재수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맡고 권성동과도 빠르게 손절을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당에서 좀 적당히 양지바른 자리를 잘 골라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처세가 됩니다 출석률을 보면요 본회의 82.63% 문체위 85.71% 대표발의법안 40개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8건 대한반영 패기 16건입니다 또 임명된 적 없는 장관 납셨죠 이것도 처세라고 해야 될까요? 될 것들만 타율이 적은데 높은 거 보니까 될 것들만 내고 네 정말 될 것들만 내고 출석률은 정부에 시킨 거 민주당이면 중하인데 네 그리고 비쟁전 법안이 굉장히 많고요 민주당이면 하예요 네 이 통과된 것들 중에 국가유산 체제를 정비하는 패키지 법안 12개를 내서 모두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또 통과된 거 40개 중에 네 통과된 거 세트 메뉴 하나 있다 네 세트 메뉴가 하나 있다 그래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자는 그런 내용의 법안들인데요 이게 제가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바꾼다고 얘기했었죠 올해 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배현진 의원의 법안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네 근데 그게 배현진 의원의 바리 다음에 정부조직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호롤러법인가 싶지만 학회에서는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고요 이 문화재 체제가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고 유네스코에 맞추려면 국가유산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안의 3분의 1이 이 내용이라니까 굉장히 게으른 것은 분명하고요 큰 세트 메뉴 하나 하고 나서는 크게 안 했다는 얘기네요 네 이외에 통과된 것은 거의 아동 보육 정책인데요 이건 거의 민주당에서도 다 내는 반대의 여지가 없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성범죄자 보육교사 자격 취득 원천 차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약은 공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챔피언 보셨습니다 1대1의 대결입니다 송파병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 제가 옆에 있던 다른 부대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요 엄청 큰 단지였거든요 특전사령부와 특전사 3여단 특전사 707대대 등을 포함한 거대한 군사시설 단지가 있던 횡댕그렁했던 거여동과 마천동은 그때도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더합니다 엄청 많이 들어온 아파트 단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2012년 19대 총선 이 지역구 역사상 유일하게 민정단계의 승리를 남긴 김울동 전 의원의 당선을 정치권은 바로 그 재개발 지리약으로 연결짓기도 합니다 거여동과 마천동의 주민들이 신도시 건설로 모두 자리를 비우고 입주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던 시절에 치러졌던 선거였다는 거죠 20대 이후 민주당의 득표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재선의 현 챔피언이 예선에서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을 잡고 다시 등판했습니다 재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65세 여자 국회의원 인천생 인일여고 세종대 국어공문학과 졸업 성공에 대해 사회복지학 석사 배우자가 육군 일병 소지 폐제입니다 재산은 6억 7천 송파에 건물이 5억 9천이 있네요 동일방직 노동자 투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인천의 봉제공장에서 미식리를 하면서 야학활동을 한 학출 출신의 노동자였습니다 학출 그 와이셔츠 깃이라고 하죠 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담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출 노동자 색출 때에 걸려서 공장에서는 쫓겨났고요 87년 항쟁을 계기로 해서 시민사회운동에 들어옵니다 한국여성당체연합 여연의 활동으로 호주재폐지 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서울 동쪽으로 가면 호주재폐지의 대표주자들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인순 누구제? 남윤인순이라고 그럴까요? 어른들은 남인순이라고 그러면 몰라요 여성운동가 유닛이고요 인재영입으로 19대 민주통합당 비례구번으로 나와서 초선의원이 됩니다 이후에 20대 21대 송파병에서 3선까지 성공을 했고요 출석률 바로 볼게요 본회의 90.42%, 보건복지의 95.05%, 정계특의 100%, 대표발의 83건, 대한반영 100위 33건, 수정가결 8건 있습니다 3선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으로 진상규명특별법 대표발의자고요 지금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생산건강권법이나 성폭력 피해자보호관련법 그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재생산권에 대해서 정말 학교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죠 네, 그렇죠 말 잘해요 스토킹범죄처벌법, 비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의하도록 하는 법 등 젠더 인과 관련한 법안들부터 복지, 돌봄 관련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비혼부는 뭐랑 같이 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겠군요 병원에서 보장만 해주면 되니까 성실하고 줄기찬 입법활동이 눈에 많이 뜨이더라고요 송파 똑순이라고 하니까 똑순이 공약은 공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송파 병에 있었던 성동구치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나 봐요 이와 관련한 공약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젠더정치의 입법노동자로서는 진선미 의원과 함께 강동해 가장 효율적인 인물들이고 어디서 온 인사도 지역구에 뿔이 못 내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온 인사도 지역구에 뿔이 내리면 남인순이나 퇴요, 진선미 장관이 근데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정춘숙과 권인숙이 업계에서는 훨씬 권위자니까 근데 업계 권위자가 국회에서 살아남는 것도 당연한 일인가요? 이 질문도 같이 해봐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멀리 보면 민주당 사람이죠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아니, 이쯤 되면 건조한테 제가 준 원고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됐겠어요 차라리 유피디 원고를 봤어야 되는데 서울에 플래카드 보면 저지뿐만 아니라 플래카드도 어웨이 플래카드잖아요 흰 배경이고 빨간색이 최소한으로 돼 있는데 의리를 지킨다고 2라는 숫자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보면 이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트레이스가 파란색인 후보도 있고 혹은 파란색 2에다가 빨간색을 둘러친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성분인 후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덕시인 거죠 네, 왕민주당 후보 트루 컬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국민의힘 김근식, 59세 남자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북 남원생, 전북대 사대부고, 서울대 정치학 학석박 민주화 정가가 있죠 86년 이것저것 해가지고 징역 3년, 집유 5년, 자격정지 3년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빡섰어요 왕팔육 네, 왕팔육 대팔육 대팔육 정과 증명 서류를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캠프 직원이 썼나봐요 글씨가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본인 글씨가 아기자기할 수도 있죠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엄청 운동권의 글씨는 아니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을 위하셨어요 이 글씨 꼭 보세요 성악요 징역 3년 내용과 형식이 지금 일치가 안됩니다 이거 재밌다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뽀로로 느낌이에요 본인 수영으로 소진 면제 장남은 5급 전시글로역 불안정성 대관절 때문이래요 그렇습니다 차남은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12억 4,690만원입니다 지금은 보수 논객 유닛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진보 계열의 북한학자였습니다 지난 청소 때 제가 착잡하다라는 말을 그냥 써버렸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서 그냥 라디오 많이 나오는 사람이네 이랬어가지고 오히려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전화 유PD 나이때 이 사람 책으로 많이 또 세미나 같은 거 했었으니까 팔왕팔신 그런 사람이에요 글신? 나 그만 집착해 후보자 성명 김근식이잖아요 근데 근자 귀엽게 쓰면 제트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김제트식이야 지금 이거 봐봐 김제트식? 아 진짜예요? 김지식 김지식 M제트식으로 읽으면 김제트식 김제트식 어? 닉네임 괜찮을지 그래가지고 처분일자가 86년 11월 28일이잖아요 네 그냥 이건 86년생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서울중앙지법에 출생신고한 거야? 깜찍해 깜찍해 아 86년생도 지금 너무 늙었구나 엄마 나이 같을 수도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자문이었고요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가지고 평양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정권 통일 핵심실무자 네 거의 햇빛론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공천을 받기도 하고 민주당계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합니다 이때부터 안철수 측근으로 새롭게 분류가 됐는데요 이렇게 빨리 또 새롭게 분류될 줄 몰랐어요 2017일부터 중도보수가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은 탈의실이에요 빨리 갈아입고 주황색이 이제 커튼인 거죠 커튼 색깔인 거죠 딱 거두면 이제 진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에 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결국 다들 바다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해수욕장 탈의실이죠 진짜 해수욕장이네요 결국 다 바다로 가고 있었어 가서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러면 진짜 피부가 드러나는 거지 나는 이 글자가 김근시 후보의 글씨라는 걸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의 글씨도 되게 귀여운 편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경욱 씨가 한 번 뭐라고 하니까 왜 남의 글씨가 거부라고 그러냐 버럭했던 기사가 있네 이거 진짜 꼰대 문화다 글씨로 왜 뭐라고 하느냐 그럴 정도면 자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인스타에 뭔가 인증했으면 좋겠다 출마할까 말까 마음을 좀 자주 바꾸는 편이었어요 본선 출마를 한 거는 두 번이고요 2009년 전주시 덕진구 재보궐에서 민주당 출마 21대 총선 송파병 미통당 출마가 있었습니다 둘 다 낙선했고요 이후에 낙선을 하고 정치평론가로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저는 이때 처음 봤고요 최근까지는 국민의힘 비전전략 실장이었습니다 NL에서 햇볕론자에서 북한 붕괴론까지 진화를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철새도 아니고 카멜레온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공약이 안 보이더라고요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참 우리 세대의 운동권한테 배우고 큰 사람들이 이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생각나는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구 NL의 분파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최초의 분열 중 하나인 민민투와 자민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민투라는 건 반미자주와 반파쇼 민주화투쟁위원회 NL의 과격투쟁파입니다 이곳을 이끈 인물입니다 사실상 거기서도 굉장히 센 유닛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일운동을 결실을 보고자 했을 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레인지를 최대한 넓게 해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받자라고 했을 때 상징적으로 들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은 언제나 지도급 인사였기 때문에 NL 과격투쟁 분자들 중에서 가장 센 사람으로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우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앞으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태경이나 이종철 같은 전향 유닛은 주사파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김근식 의원은 주사파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셔야 될 텐데 맺힌 게 없나 거기서 승승장구하셔서 자 후보 더 있나요? 아니요 없죠? 강동으로 가도 되죠 강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 여기 안 살면 생각보다 정말로 올 일이 없는 강일상일명일고덕암사동입니다 우리가 선사유적지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물탕 아니면 술 먹고 전철 잘못해서 눈 뜨면서 여기가 명령이 그러니까 시내에서 5호선 잘못 타고 잘못 잔 놈이 보통 그렇죠 5호선이나 8호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원래 여기 사는 사람이 좀 많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우리 어릴 적에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던 시절에 비해서 많이 떴죠 신도시도 근처에 생기고 하면서 그렇죠 아파트까지 워낙 밀집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강강 남쪽에 와서는 이곳의 정치적인 랜드마크는 강동의 싸우론 명성교회 커뮤니티를 연결짓는 끈인 명성교회의 힘에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강동에서 민주당을 지키던 이부영 의원이 국민의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나라당에 합류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세를 따라 지역구가 보수화되죠 게시마여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온 이부영 의원이 다시 출마했지만 지역구는 이미 한나라당에게 마음을 열어준 상태 이곳을 민주당으로 되찾아온 재선 의원은 민주당 내 가장 왼쪽 인사로서의 칼을 주일마다 숨기고 명성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전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강동의 지역구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좀 있다가 아시아 최대 아파트 단지가 완공이 되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56세 여자 국회의원 선거 사이클이 맞으면 60세 축하를 다음에 되면 하게 되겠죠 이게 사이클 안 맞으면 영영 축하를 못 받아요 조금 전에 송파병이 남인성 김근식 두 후보 안 맞잖아요 봐요 국회의원이 어려운 게 쉽게 당선되는 지역구에서는 다음번에 쫓겨나잖아요 비례는 앞번호일수록 더 어려운 데 가잖아요 다음번에 그리고 1, 2% 차로 당선되는 지역구는 계속 공천줍니다 어찌 보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기도 해요 진선미 후보의 경우 이 사진을 내가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진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웃네요 컨트롤 씨 컨트롤 부위한 것 같아요 프로구나 스킬이 있네 똑같은 표정으로 웃는 이거 주일 교회 표정이구만 전북 순창생 순창초 순창중 순창여고 쓰리순창이네요 성경관대 법학과 재산이 거의 고추장 재산이 8억 9,160만원 거의 9억이라고 보면 돼요 현재 민주당 채무 진 전체에서도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이 민선직 데뷔하고 난 다음에 매번 전국 1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와서는 바빠서 잘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진선미 후보는 봐야겠어요 전세보증금 3억, 예금 8,500, 정치예금 4,100, 주식이 1,000만원 주위에 돈을 빌려준 게 여러 건인데 4억 2,000인데요 그리고 채무가 17억 5,000인데 배우자 회사 관련 채무로 16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채무만 제외하면 재산은 7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둘 다 무능합니다 빚을 많이 못 갖고 있더라고요 도내 영역에서 1996년 38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고요 인권 관련 소송을 많이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였습니다 이 덕수 변호사들이 주로 인권이 많이 가 있었죠 천주경 인권이 포함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첫 직장인이죠 변호사로서 당시 호주제 위원 소송 변호인단을 했었고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할 때 사실상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혼인신고는 굉장히 뒤늦게 18년 뒤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민변에서는 여성 인권위원을 맡았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는 여성 가족부 장관을 지냈죠 특이한 이력 중에 방송위에 연애 오락 심의를 했었더라고요 예능을 감시하기 감시하는 거죠 오락부장이 아니고 예능을 심의하는 거지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선미 후보 있었을 때 그냥 제일 활발했던 것 같아요 온갖 예능이 별로 제재 안 했다는 느낌 19대 민주통합당 비례 5번으로 당선이 되고 이후 강동갑에서 내리 당선되면서 현재 3선 의원입니다 비례 5번을 맡았던 입장을 생각해보자고요 험지를 하나 골라야죠 그래서 고른 게 여기였던 거죠 우연히 이겼을 뿐이고 그리고 계속 이깁니다 그래서 4선 도전 중이고요 출석률 볼게요 본회의 97.60 기재의 94.12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표 발의 80개 대한반영 패기 16건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 1건 철회 1건입니다 뭐야 장관이 이때 아니었나 사실 우리가 왜 잘못 알고 있나 짧게 하긴 했는데 짧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역시 그건 거죠 온라인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2018년에 장관 취임했었으니까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아 그저 그저 지난 얘기야 지난 얘기야 지난 얘기야 지난 얘기야 이건 장관을 하나하나 무조건 A급이잖아요 지금 이럴 수 없지 원안가결 법 중에 도로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과적으로 화물차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때 운전기사가 과적을 요구한 화주를 신고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화물의 중량을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화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인데 일단 과태료 500 정도를 잡았거든요 좀 더 세게 가는 중간 단계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왜 도로법을 이 후보가 했지요 클릭하는데 항상 이런 게 조금 허를 찌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과적을 하려고 해도 화주가 말려야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 그렇죠 영화계 미투운동을 계기로 영화계 내에 쉽게 말해 책임을 원청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화계 내에 어떤 근로환경 문제나 성폭력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라는 법 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같은 무기계약직이 지방재정공제에 가입을 못했었대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법을 고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뇌에서 또렷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법 만들고 자기 전공 아니면 공부를 해서 법을 만들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월간 강동댁이 있어요 자기의 의정 활동들을 계속 소개하는 여기에서 강동댁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나게 되면 질문도 많이 해보시고요 여러모로 잘난 장수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의 빚을 다 갚아줘도 재산은 23억 남습니다 좀 줘 좀 줘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주혜 57세 여자 국회의원 은광여고 서울대법대 사시 31회 연수원 21기 재산 32억 5,781만원입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2014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장판사를 끝으로 사임을 하고 같은 해 3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속홍 전 전라남도 지사예요 관선이고요 미투와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사용하게 만든 변호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 15번으로 당선이 됐는데 들어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내 여성 인권 TO여서 어쩌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일단 후보가 외치는 거는 성평등 아니고 양성평등 이런 것이고요 어떻게든 타협을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신당령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여성혐오 범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남자 피해자도 중요하고 여자 피해자도 중요하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당의 입장 여가부 폐지에도 일단 찬성 얘기했었고요 당의 입장 출석률 보겠습니다 본회의는 89.22% 운영위 77.27% 법사위 86.77% 예결위 70% 당의 패턴 좋지 않아요 대표발의 법안은 73개 원원격열 1건 수정가결 2건 대한반영 100이 12건입니다 수정가결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볼게요 가정폭력처벌을 강화하는 거랑 더해서 단순히 형을 상향하는 것 말고도 가정폭력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이걸 가정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법원에서 하면 피해자 의사존중 조항 때문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수사기관이 소극적이라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방지하려는 거고요 이외에도 아동학대 여성대상폭력 문제를 법사위 수준에서 다루는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젠더 갈등이라는 단어가 엄청 커지고 난 다음에 여성주의와 정치가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엄청 다양한 면면들 여성주의의 다양한 갈래들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졌다는 거 무조건 여성 들어가면 이거 기다 아니다야 이렇게만 판단하게 돼버리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 많은 가능성을 제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용어를 오염시키는 과정인 거죠 현안에 대한 대응이 좀 빨라서 막차 탑승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약으로는 과밀학급 해결이랑 육아휴직 확대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농협에서 동의 없이 직원 월급에서 정치 후원금을 공지해가지고 전주의 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의원들 몇 명 걸렸죠 서울에서 그래서 농협에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데 본인은 이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연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군요 네 이상입니다 솔직히 백포 꼬리 자르기죠 네 농협이 왜 돈을 줘 나도 줘 내가 지금 몇십 년 조합원인데 몇십 년 조합원보다는 아직 거래를 않던 저한테 주시는 게 이득이 아닐까요 본인이 좋아서 여기에 공천 신청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당에서 진선미를 상대하라고 골라서 보낸 자격인 거거든요 네 여가부에서도 진선미 장관 시절의 여가 위에서 아주 맹렬한 공격을 거부었죠 자세히 비교해서 뜯어보시고요 물론 후보는 한 명 더 남아 있습니다 개혁신당 개혁신당 김기수 62세 남자 전복 지난 출생 대전고 서울대 건축공학과 졸업 스탠퍼드대 토목환경공학 박사 자칭 강동의 호랑이 어흥 저기 소폐왕 손채기시면 항조 갑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막 출마하게 돼 있나 명일동에서는 8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출 때문에 재산액 680만원 고향에 갖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너무 싸요 위험합니다 산업요원으로 대우에서 이병 소집해제 아들은 육군병장 만기 회사도 대우건설단에서 현장 소장했답니다 평생 토목맨으로 보입니다 교통인프라를 마구마구 확충해 구청도 구가운데로 이전하고 해서 오피스단지에 기운을 불어넣어 어흥 호랑이 기운이 그러면 10종 이상 경제 유발 효과와 1.23만 명 다른 거 없나 아무리 봐도 토목맨이라 지역건설공학만 보입니다 어흥 왜 이렇게 호랑이 기운을 뺏기고 계세요 청가비가 기운을 뺏기고 있어요 그나마 서울시가 하고 있는 UAM 사업에선 존재는 알고 있어서요 공중택시요 도심공항터미널과 드론택시 정거장을 만들어 김포공항 15분 인천공항 30분 도달을 만들겠다는데요 이건 사실 노선 설정에 달려있고요 지금 용산 한가운데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UAM을 사업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간첩이면 그거부터 탈래 다 보일 거 아니야 서울공항도 보이고 그러면 드론을 내려보낼 이유가 없죠 이게 지금 초록국민의당하고 개혁신당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젠 지겨우실 거고 다만 의심스러운 건 이걸로 공천장사를 하고자 하는 유력 정치인이 다음번 총선에 나타날까봐 좀 걱정되네요 어떤 걸로요? 공천 못 받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 3당 아 그렇지 그걸로 정치 후원금을 채우려고 드는 사람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이제 이준석과 허경영의 하이브리드 같은 거죠 그거 이미 자유통일당이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유통일당 수준이 아니라 총선이 열리기 1년 전부터 슬슬 자기 당대편의 대통령을 욕하면서 이제 몸 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탈당하고 창당할 건데 들러붙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안철수급은 아니더라도 꽤나 전국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작정하고 한다 개혁신당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을까요? 소비자는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강동울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 자 서울에서 저희가 다루는 마지막 지역구 천호동 성내동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아니에요 전국 마지막이에요 뭔 소리야 전국에서 제일 큰 전국 마지막 지역구 전국에서 제일 큰 지역구는 비례예요 그래서 건조에디터가 환호를 짓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건조에디터는 지금 4학년 1학기가 끝났고 개혁신당만 하면 되는데 뭐 피플스 벨빅은 지금 입학했고요 에디터는 지금 이따 퇴근하면 소주 입에 물고 퇴근할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덕질이는 지금 박사과정을 시작했어요 연구를 해야 되는 공부 제일 많이 해야 될 때 저기 아까 호남향후에 얘기 나왔잖아요 호남향후에 정당이 생겼습니다 21세기 이후부터는 이 지역구에서 승리한 당이 모두 서울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민정당이 서울에서 이긴 건 08년 딱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DJ의 비서실장 3선의 심재권 전 의원이 이곳을 재패한 대표 정치인이고 2020년 경선에서 그를 잡으며 은퇴시킨 현 챔피언이 재선에 도전 중입니다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60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자 국회의원 전남 보성생 성호초 마산 중앙중 마산고 서강대 철학과 동대학원 정치학석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박수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17억 2천만 원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16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이부영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부영 의원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부영 의원 따라서 계속 민주당에 있다가 갑자기 한나라당으로 가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당정을 또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우영자가 되죠 다시 뛰어나와서 열린누리당으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옮겨옵니다 근데 겁나 특이한게 2004년 열린누리당 후보 중에 젖던 후보 처음 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무려 집니다 맞습니다 후보의 선거 경력에 당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고요 95년 강동구 의원 무소속 당선 그때 한번 하고 이때는 뭐 그거 정당 없어도 되니까요 1998년과 2002년은 한나라당으로 서울시 의원 강동구에 나와서 당선을 합니다 근데 04년에 열린누리당의 진짜 열풍이었죠 그때 강동구청장 보궐선거 나왔는데 낙선을 해요 2008년에 강동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인데 2010년에 구청장에 재선하고 내리 구청장 3선까지 합니다 2020년에 국회의원 강동을에 도전을 해서 초선 의원이 됐고요 따라서 8번 나와서 7번 이겼는데 그 한 번 졌던 게 제일 쉬운 선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특이한 레주메가 없습니다 공부 되게 잘하다가 어이없는 실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사회문화에서 한 개특이네 정교 1등 이지모드 재미없어 본회의 볼게요 99.40%인데요 이게 공동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석 겁나게 많이 하는 지금 서울에서 이런 사람 한 4명째 보고 있어요 99.4% 보좌하게 전화하나 봐요 너네 영감이 오늘 간대? 에이씨 우리 여관이 빨리 오라 그래겠다 이거 그거 동맹 결석했던 그거 한 번만 빠지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정개특이 100% 행안이 99.34% 이것도 한 번 빠진 거네 대표발이 116개 대한반영 폐기만 29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업체가 영세업체가 되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애기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그냥 봉고차 하나 갖고 있으면 학원 간판 되게 많이 붙이고 하잖아요 고무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네 네 근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교육을 좀 해야 되고 동승 의무 일부를 아예 그냥 보조를 하자라고 여기를 다 퇴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긴 하지만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기본법 이 강동이 이런 것들 좀 되게 잘했거든요 텃밭 운동부터 해가지고 좀 주민 활동들이 활발했던 데입니다 이런 법들을 발휘했고요 이런 걸 이제 보고서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사회주의 풀풀이 사회주의다 강동이 신기하게 동네가 옛날 서울 같은 느낌이죠 시장도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고 동네 상권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대체로 다른 의원들과 공조를 해서 입안한 법들이 많은데 지금 딱 보면 초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는 짬밥은 될 수 없으니까 열심히 그 앞쪽에서 뛰어서 땡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겁내 튀고 다니겠구나라는 부분은 보였습니다 공약이 지금 성내천을 남한산성 입구까지 생태야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강동 송파 민주당 의원들의 약간 공동 공약이에요 그리고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환자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등이 가장 크고 굵직한 공약이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패턴을 알겠어요 농축산이니 정말 할 얘기 없으면 공부 확인하세요 라고 하고요 할 얘기 있으면 해줍니다 보통 기초회원을 시작해서 체급을 여러 번 올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입법 성적이 안 좋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 사람은 체급을 3번 올렸죠 구청장을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 성적 안 좋습니다 이 사람 그전까지 삼성구청장이죠 한 나라당에서 넘어온 사람들 보통 일 막 합니다 이 사람 한 나라당에서 왔죠 아 클리셰 브레이커 그리고 그죠 95년부터 계속 선거 나온 사람들은 보통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60세밖에 안 됐으니까 95년도에는 진짜 젊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300명 줄 세워도 1등등 싸움할 사람이에요 나 맞아 지금 그 여러모로 노익스큐즈입니다 이 사람 성적을 보니까 그 여의도에 텐트 치고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대단합니다 초 FM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재영 48세 남자 동화방송예술대 초빈 교수라고 직업을 적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경영학과 연세대 국제학 석사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정가 없음 재산 25억 7,998만원 도영심 전 민자단 국회의원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방송인 박정숙이라는데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배우죠 배우죠 배우 아무튼 박정숙 배우의 남편으로도 유명합니다 못된 시어머니로 자주 나오시는 분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시는 거예요 사연중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니구나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더 많이 하죠 여기에 아시아 총괄 담당 부국장을 지내다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료 당선이 됐었어요 해외 기업인 유닛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임기 중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로까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이 당시에 기사난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럴게요 존재감이 적네요 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회 선출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20대 21대에서 한 지역구 출마에 도전을 했지만 영업을 낙선을 했었고요 그 사이 지선도 한 번 나갔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구에서는 삼수생입니다 아 그러네요 초선의원이네요 네 10년 전에 10년 전 초선의원인데 이제 재선 도전인 거죠 네 청년 지역정치를 키워드로 묶어놓은 보수 청년들 유닛이 제가 있다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3인 동부벨트라고 하죠 요새는 여기에 한 명 더 끼우더라고요 전상범 후보까지 그래서 이 동부벨트라는 곳의 일원이고요 이기적정치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인동저자 네 길동역 근처에 키즈카페 건물에 지금 서울 동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래요 이게 지금 여야 후보 모두 주민 동의 없이 추진을 했다라면서 반대 중이거든요 데이터센터와 더불어서 여기가 새로운 님비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반대를 하겠다 절대 추진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약은 열심히 찾았는데 민주당 양상갑의 이재영 후보 것만 주로 나오고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의 공약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게 ai가 요새 찾아주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근데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하는데 이재영이 같이 연동이 됐는데 그 배구선수 이재영 폭력사건 이렇게 같이 연동이 삼수가 뭐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ai를 검색이 못 써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블로그에 공약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블로그도 권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그 세세한 공약들을 봤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봤던 것들이어가지고요 그냥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라가지고 선거운동 일정의 꼭 시작이 동네 교회 새벽 기도라더라고요 명성교회를 가요 교회 아저씨 표정이에요 표정이 근데 명성교회 이 동네에서는 사실 안 갈 수가 없는 명성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설명이 얼마나 쉬워요 진선미도 매주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인터뷰도 했던데 거기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왜 골프장은 열어주면서 교회에는 닫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총일당이랑 잘 맞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골프장은 야외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셨습니다 개혁신당 개혁신당 정승우 54세 남자 전주대 개권교수 경북 영주 출생 영주 동부초 영광중 영광고 한국방통대경영학과 당국대 부동산학 석사 출강하는 전주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재학 중입니다 전주대? 출강학과는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부동산맨 현재 한국 국유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국유부동산을 연구하는구나 그리고 한편 이건 취미인가 봐요 산봉 정도전 역사문화진흥원 이사장 산봉 정도전? 정도전이면은 역시 조선 임금의 반환 조선을 디자인한 사람이잖아요 혹은 친최수종대 정권은 94년 도로교통법 8급 200 자 2010년에 국민참여당으로 시흥시 의원에 낙선했다는데요 국참당? 선관위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거짓말? 경선? 경선만 나온 거 예비후보 했다 떨어졌나 보죠 선관이 도서관 사이트에도 그때의 공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후보 드랍이나 공천탈락을 낙선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아카이브 관리를 똑바로 한 게 아니라면 없으면 없는 건데? 공보 파일은 가끔씩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은 남아있어야 돼요 원인이 쓰는 거니까요 지지난번에도 출마 시도를 했다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역시 안됐고요 그때 만든 전용 페북과 모두라는 서비스가 남아있습니다 서글퍼요 그때는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약을 찾았는데 결혼 후 출산하면 집을 주는 입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날강도하냐? 결혼 후 출산하면 집을 준다고요? 눈이 번쩍 결혼하실 분?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두 단계는 너무하다 뭐 결혼을 굳이 해야 돼 빨리 애를 낳는 게 중요하다며 출산 제가 어떻게 현대과학을 이용해서 남형후보다 재산 신경도 4,850만 원 끝 좋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정도전 역사문화진흥원이 있다는군요 개혁신당 당대표는 정말 후보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갈수록 확실해졌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레즈메의 이준석 당대표 정부특보 이렇게 썼는데 그 당직은 후보가 되면서 받는 거예요 전국에 정부특보가 널려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개혁신당 당직을 내세우는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들은 후보 결정되면서 받았어요 당대표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했잖아요 아 그러면 이준석한테 집을 지르는 속셈인가? 결혼하실래요? 아 아무나랑 결혼한 다음에 아무나랑 애를 낳는 거구나 그건 난혼이잖아 저 순간 이준석한테 결혼하실래요? 그래도 돼요 애를 낳으시면 누군가 딴 경우가 왜 남대잖아 꼭 보고 싶다 둘이 손잡고 얼굴을 굵히고 있는 상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스베가스에서 랜덤한 사람과 결혼하기 여행상품은 없나요? 자 결혼 얘기를 해보았고요 개혁신당 후보 덕분에 강동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역구를 모두 소화했고 내일모레 이 시간에 특별한 문제가 저희가 안 생긴다면 지금 민정수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방송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밀리지 않는다면 내일모레 오후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건 사실 마음에 좀 캥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해외에 청취자가 많잖아요 그 알질은 지금 투표는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 전에 방송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한국 사정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마음 아픕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다만 요건 맞춰야죠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하정 투표하러 가실 거잖아요 그 전에 비례에 꼭 확인하고 가십시오 내일모레 이 시간 비례대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봉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실 분? XSFM입니다 I, D, W, K HIGHER UPPERCUT NET